으음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으으으! 야아 으으으으야아 자 이번에 해볼게임은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기다리시던 초대작생존에게임 덜렁다크입니다 원래 이거는 워낙 장편이고 중간중간에 이벤트가 없는 이상은 거의 무난하게 그냥 계속 생존이라서요 유튜브용으로는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올리지 않을 거라고 얘기를 했었지만 저번에 한번 제가 덜롱다크 찍어서 올려보겠다고 했었죠 제가 원래 하던 세이브 파일이 있었어요 정말 안타깝게도 제가 정말 열심히 키워놓은 캐릭터가 그 한 끝의 실수로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었습니다 생존 게임답게 한번 죽으면 끝이거든요 다시 불러올 수가 없어요 처음부터 다시 한번 쭉 플레이를 하면서 녹화를 진행할 거에요 유튜브에서는 거의 대부분 다 편집을 할 겁니다 좀 재미있는 구간 하이라이트 구간만을 편집해서 올릴 건데 한번 해보도록 하죠 스토리 모드 말고 생존 모드로 갈 겁니다 스토리는 굉장히 지루하고 재미없어요 난이도는 제가 그렇게 고수가 아닙니다 침입자로 하면은 3초만에 죽을 자신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일반 난이도인 여행자로 아니 그래도 나도 어느정도 이제 숙련이 됐으니까 스토커 정도로 해볼까? 야 나도 진짜 덜롱다크 많이 했어 지금 플레이 타임 몇 분인 줄 알아? 231시간에 했네요 이거 앞서 해보기 때부터 정말 열심히 했는데 스토리 모드 나오고 나서 조금 뜸해졌다가 다시 해보는 겁니다 그래 짧고 굵게 갈려면 스토커 정도는 해야지 스토커로 해볼게요 맵은... 야 초급 플레이어를 위한 지역 어디서 빨리 찾아 신규 플레이어에게 적당한 지역입니다 어... 좋아요 맵의 정중앙이로군요 아... 아주 훌륭한 터전이야 자 신비로운 호수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별을 정할 수 있어요 정말 놀랍게도 여기에서 보이는 캐릭터들은 뭔가 엄청난 포스를 자랑하는 실루엣을 갖고 있는데 여기서 시작을 하면 애들이 갑자기 눈사람이 됩니다 아 나 캐릭터 좀 바꿨으면 좋겠어 이따 보여줄게 내가 자 여기에서 제가 언락해놓은 여러가지 퍽들을 쓸 수 있어요 이제부터 완전히 연구를 마친 각 책에 대해 10% 보너스를 받습니다 아 이거 정말 중요해요 이거 활성화하고 제가 좀 많이 달리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프리러너로 하고 스테미나 충전 속도도 합시다 이렇게 하면 달리면서 책 잘 읽는 캐릭터로 전직이 완료됐죠 가보죠 의문의 지구자기 폭풍으로 인해 비행기가 북부 캐나다이아 생지에 추락했습니다 과연 얼마나 오래 생존할 수 있을까요 덜롱다크는 정말 암울한 이야기에요 스토리모드는 또 다른 스토리가 있으니까 뭐 다른 생존자들도 만나고 그럴 수 있는데 여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생존모드에서는 그 누구도 만날 수 없고 정말 저 혼자서 혼자서 모든 것을 해내야 돼요 어 여기 위치가 굉장히 좋은 곳에 걸렸네요 자 저는 지금 완전 알몸입니다 어우 눈사람 형님 딸기코에 완전 다 찢어진 옷들 자 이대로 있으면 바로 얼어 죽겠죠 지금 왼쪽 아래 보시면은 왼쪽부터 체온, 피로도, 수분, 배고픔입니다 지금 체온이 엄청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어요 빠르게 몸을 녹일 수 있는 곳을 찾으러 가야됩니다 맵은 그냥 죽으면서 아 외우는 수 밖에 없어요 저는 그래도 어느정도 했으니까 신규지역 이외에는 그래도 어느정도 알고 있단 말이야 지리를 어,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서부터 파밍을 해봅시 어떻게 시작하자마자 밤엘소가 있어요? 아니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 자자 아니 피로도가 풀이라서 잠이 안올텐데 그럼 시간을 때우자 12시간을 그냥 내리 시간을 때우자고? 오반데? 아 근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어떻게 해 시간 때우는 수 밖에 없지 어? 잠깐만 오우야 시작부터 오로라가 하늘에 떠가지고 전기가 들어왔네요 이게 정말 낮은, 낮은 확률까지는 아니지만 한 20% 정도의 확률로 오로라가 뜨거든요? 첫날에 오로라가 떠버리네 그러면은 이제 주변에 있는 전자제품들의 전기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인류가 멸망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신에 문제점이 하나가 있어요 오로라가 뜨면은 밝아져서 좋은데 야생동물들이 굉장히 강해지고 난폭해집니다 일단 오로라가 떴으께 파밍을 열심히 해봅시다 자 이런 것들은 바로바로 입어주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지금 뭔가 걸칠 수 있는 거 찾으면은 다 입는 거야 하.. 랜턴 같은 거 없나요? 랜턴이 없어서 너무 힘든데? 촉진제, 랜턴 연료 정착 랜턴은 없는데 숫돌이 있고요 아이템이 정말 곳곳에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되게 의외의 장소에 있을 확률이 높아요 찬장 조사하기 총기 수입세트 나중에 총도 얻을 수 있습니다 아 나 곧 목말라 죽는데 먹을 거 하나도 발견 못하고 아.. 일단 자자 불이 들어와야 뭘 하든 말든 하지 진짜 목말라서 뒤지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자고 일어나야겠어 해가 뜨긴 떴는데 여전히 많이 어두워요 어째 아까보다 더 어두워진 것 같다? 꼬끼이 기다리이 원래 보통 이런 상황이다 싶으면은 그냥 위겜하는 게 제일 정신건강에 좋고요 그래 내가 지금 막 첫판을 시작했잖아 개망의 녹화를 시작을 했는데 이따구로 나왔다? 나 왜 혀가 짧아지 않니? 내가 끝까지 생존해 보이겠다 이말이야 한시간만 대기 밝아질 겁니다 밝아졌어요! 랜턴이 있으면 더 좋겠지만 주변을 다 뒤져봅시다 어 훈수 두면 잤대요 뒤지게 처맞는 거임 자 침낭 침낭 얻었죠 밖에서도 잘 수 있어요 물론 어느정도 따뜻하다는 가정하에 아무 때나 딥이 누워서 자면 바로 입 돌아가고 목 돌아가고 사망하는 겁니다 아 책이 있네요 자 이런 책들은 읽으면은 자신의 스킬을 아주 빠른 속도로 올릴 수 있습니다 저의 스킬은 이렇게 목록을 보시면은 해체 스킬 요리 불피우기 얼음낚시 무기 숙련도 활쏘기도 수선 이렇게 다 있습니다 어! 냄비가 있습니다 냄비 정말 유용하죠 진통제 기본적으로 약을 가지고 있으면 좋죠 너무 많이 갖고 있으면은 좀 쓸데없긴 한데 렌즈도 있네요 불 지피는데 짱이지 보통 이런 곳에 뭐 들어 있던데 어! 어! 캬참마 캬참참 근데 이걸 먹으면은 목이 디지게 타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 목마른거부터 해소하는게 먼저에요 어? 여기 있네 찾았다 하.. 근데 연료가 별로 없어요 연료가 최대 1리터까지 넣을 수 있는데 지금은 0.13리터밖에 없고 그래서 저희는 아까 그 뭐야 랜턴 연료 주셨죠 기름을 넣을겁니다 쓰으으으음 자 이렇게 들 수 있죠 이게 실시간으로 계속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좀 빨리 빨리 할게요 채팅을 못볼 수도 있어요 캔 따게 얻었어요 통조림 같은 거 먹을 때는 캔 따게가 필수입니다 안그러면은 닫힐 수도 있고 내용물을 흘릴 수도 있어요 캔 따게를 사용하지 않으면 자 이 밑으로 내려가서 보면은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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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어 아무가 또 없어요 아아아아 하 어떡하냐 너무 난이도가 높아서 그런가 함에 갈 게 없네 여기를 빨리 벗어나야 될 것 같습니다 마.. 마실 게 없어요 나가자 여긴 도저히 안되겠다 자 내가 왜 달리기를 자주하는지 보여줄게 이제 다녀! 와 개추워! 와 체온 내려가는 속도 봐 대전이 지금 영하 18도래요 얘가 지금 맨몸으로 대전 한복판에 서있는겁니다 대충 비슷한 느낌이지 않을까 싶은데 여기가 더 춥겠지? 아 여기 파밍하고 싶은데 아.. 어이..안녕하세요 뭐..뭐..뭐 좀 갖고 계세요? 다다다다다다다 아무것도 없네 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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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광탄 성광탄은 체온을 유지해주는데 아주 약간 일조합니다 들어! 급해 나 지금 먹을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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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정화제 없어 먹을꺼 일단 달려 제가 지금 가려고 하는 곳은 댐입니다 댐 갓댐 할 때 그 댐이 아니라 진짜 댐이요 수력발전소 댐 저체온증 위험이 걸리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50% 이상만 가도 반영구적으로 사람이 갑신이 됩니다 굉장히 위험한 디버프 전방에 늑대 건물 드라마 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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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여유있는거 같아요 괜찮아요 저 늑대는 아마 끝까지 쫓아올겁니다 지금 난이도가.. 이게 무슨 난이도냐? 스토커야? 어.. 말그대로네 저 친구가 이제 스토커가 됐어요 자 지금 엄청 목이 마르고 체온이 바닥난 상태죠? 그러면은 맨 아래쪽에 있는 HP 게이지가 줄어듭니다 저게 생명 게이지인데 저게 다 달면은 완벽하게 죽고 게임 오버가 되는거에요 음.. 잘있어 드디어 갓댐에 도착했군요 카터 수력발전댐 갓댐~~ 자 여기는 댐이 정말 넓고 파밍을 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따뜻하진 않아요 지금 추워 추워 최대한 껴입을 수 있는거 아무거나 찾아 체온이 더 떨어지기 전에 뭐라도 들쳐 매야되요 헉! 기름통? 2리터짜리 충분하죠? 입을 것들은 아마 이런 캐비넷들에 많이 있을겁니다 아.. 잠겨있네요 쇠지레를 이용해서 오 진짜 아무거나 하나만 하나만 나와 제발 입을 게 이렇게 없어?? 아무것도 안 나오네 하하하하 소다 좋아요 지금 너무 목이 마르니까 이거 하나 빠르게 마셔주고 어 지금 보니까 통조림도 있네 이건 수분과 칼로리를 동시에 섭취를 해주는 아주 좋은 아이템입니다 지금 몇프로죠? 33% 아주 위험합니다 어 쇠지레 뜯어 이거 말고 아까 쇠질을 얻은걸로 뜯어서 빨리 빨리 아씨 아! 야 이거 진짜 좋은 부츠야 일단 입어 아 이제 체온이 오르기 시작합니다 일단 위기는 넘겼어요 정말 기본적인 것들을 일단 갖췄습니다 천천히 조사를 해볼게요 기름이 많으니까 랜턴 계속 키고 다니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화면 보셔야되고 숫 숫은 이제 지도를 그릴때 필요합니다 철편! 미쳤어 미쳤어 불붙일때 가장 유용한 아이템 그 무엇보다 비상용 스테로이드 죽기 일보 직전일때 쓰시면 안성만춤 비상용 스테로이드는 진짜 내가 곧 죽는다 라고 했을때 쓰는 최후의 최후의 방법입니다 아 여기 금고가 있네요 해킹 한번 시도해볼게요 근데 시도하려면은 시간이 좀 오래걸리기 때문에 자 랜턴을 끄고 저 33 15 53이었네요 좋은거 아니 쓰레기 중에 탑 오브 쓰레기 오브 쓰레기 흐어어어 대박 지금은 너무 너덜거려서 크게 좋아보이지 않는데 이게 정말 좋습니다 아 근데 절염부츠도 좋은데 일단은 두개 다 가지고 갈게요 자 이건 완전 다 썼죠 근데 무게를 0.25kg이나 먹고있기 때문에 그냥 버립니다 무게제한은 30kg고 제 피로도가 점점 심해지면 들 수 있는 무게 또한 조금씩 줄어들거에요 자 이제 내려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체온은 아주 천천히 조금씩 오르고 있군요 자 여기서 좀 주의하셔야 돼요 땜에 지하에는 늑대가 살고 있을 확률이 있습니다 없을 수도 있고 늑대 없나요? 늑대는 지금 어? 뭐야 체온이 다시 떨어지고 있네? 그래도 저 체온증 위험은 다시 1%대로 떨어졌군요 아직까진 괜찮네 이런 부서진 나무들은 미리미리 챙깁시다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 와중에 하품이 나와 넌? 이런 계단 뒤에도 잘 보셔야 돼요 굉장히 귀한 아이템들이 있을 확률이 있습니다 매팜 플레이 할 때마다 아이템의 배치가 아주 크게 바뀌기 때문에 신경을 곤두시면서 다 둘러보셔야 돼요 요런데도 이렇게 해하고 보고 바닥을 잘 보면서 그지근성을 마음껏 발휘하세요 그게에선 그지근성이 밥 먹여줍니다 스토커도 은근 템이 잘 안나오네요 스토커부터가 진짜 아이템이 진짜 안나오죠 아 옷 하나만 나와봐 진짜 잘 해줄게 내가 자 다 둘러봤는데 아이템이 없어요 여기에서 밧줄을 타고 빠르게 내려갑시다 자 더 깊은 지하로 내려갈게요 안녕 시체야 또 보는구나 분화는 필요 없는데 이제 분해해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가져가겠습니다 화살도 나중에 많이 필요하니까 미리미리 챙겨놓고 여기도 다행히 체온이 오르네요 그죠? 지금 가장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할 도끼와 서바이벌나이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초반에 쇠즈레떼를 먹어서 캐비넷을 다 열어볼 수 있어서 되게 운이 좋네요 우오오오- 나와 버렸쓰 와... 오오오안? 수업부터 총은 얻었어요 이제 도끼만 먹으면 거의... 왠만한 구색은 다 갖춘다 레이텔 도끼가 없네 자 일단 땜의 기본적인곳은 전부다 둘러본 것 같고 우리디래 본거지를 정해야되요 슬슬 목마르다 빨리 물마시러가자 랄랄라랄라랄랄랄랄라 일단 숯 챙기고 두개 있었네요 자! 해수한 나무로 불 붙이는건 미친짓인데 절대 안붙는대 확률이 50%라고져있으면은 그냥 불 안붙는다고 보시면 되구요 아 촉진제를 쓰면 되는구나 좋아 1리터면 되겠지 약간 애매한데요? 아 뭔가 장작같은게 필요한데 시청자를 바치자고? 저 눈모양은 피로도인가요? 근데 지금 거의 지쳐 쓰러져 기절하기 1부 직전이네요 먹는거밖에 생각 못하겠다고? 내가 잔밖에 생각 안나게 해줄게 그라면은 먹을 생각이 싹 사라질거야 일단 물이 다 되는대로 자야겠습니다 초콜릿발을 먹어서 당근을 호충해주고 케첩맛 간작칩도 먹어주고 우와raf 엄청 짠가보다 수분 먹는거 봐도? 밤이 됐네요 오케이 파밍하러 갑니다 제가 이 갓댐에서 아직 파밍을 하지 않은 구간이 있어요 여기 위로 올라가면 새로운 사무실 같은게 나오는데 뒤져보겠습니다 뭐라도 나오면 좋을텐데 염자라는게 떴는데 괜찮은거에요? 아 이거는 이제 제가 피로한 상태잖아요 그래서 들고 있을 수 있는 무게한도가 23.81kg으로 줄어들었는데 제가 그것보다 더 많이 들고 있어서 염자 위험이 뜬겁니다 평지에서는 거의 이게 영향을 받진 않고 약간 경사진 경사진 지형을 이동할 경우 염자 위험이 높습니다 라고 뜨죠 발을 삐면 이제 잣대요 오 물 1리터 어 대박 내복바지 와 카고바지 상위 아이템이 이렇게 연속 두개나? 보통 바지나 이렇게 겉옷들은 두개씩 껴입을 수 있습니다 거의 전부 다요 장갑이랑 신발 빼고 온도가 상당히 많이 높아졌죠 해가 지기 전이잖아요 지금 해가 보이잖아요 오른쪽 위에 보이세요? 해가 있다는거는 지금 아직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많이 찢어진 것들 이런 것들을 수리를 해볼게요 해가 지기 전에 빠르게 내구도를 올려? 실패했네요? 다시 한 번 더 자 고쳤습니다 96%로 올랐고 사실 상태가 괜찮아졌죠 이거 수리해보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수리하다가 끊길 것 같은데 으아 해가 다진다아 실패함 아 제발 어? 뭐야? 오로라가 또 떴어? 오로라가 또 떴네요 이틀 연속으로? 아 그러면은 작업이 가능해요 빛이 계속 보이니까 근데 제가 지금 피로도도 문제여서 일단 자긴 자야되거든요 낮에 돌아다녀야되잖아 그래서 일단은 더이상 싸돌아다니진 않고 자겠습니다 이거 자리 잘못 잡으면 감전돼서 죽거든요 이 오로라가 원래는 거의 대부분 유용한데 땜에서는 아니에요 주변에 전선 널부러진거 보이죠 이거 거의 길가다가 화상 입어서 죽거든요 땜에서는 오로라가 뜨면은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게 제일 좋습니다 자겠습니다 자겠습니다 이제 좀 괜찮아졌네요 든든함을 만들려면 배고픔과 갈증이 풀로 3일간 유지되야되요 든든한 상태에선 어떤게 좋나요 무게의 최고한도가 5키로 늘어납니다 30키로에서 플러스 5 되서 35키로까지 무게제한을 올리는건 정말 좋은 버프에요 덜롱다크를 하다보면은 짐을 막 이것저것 챙기고 싶은데 너무 무거워지면은 걷지를 못하거든요 근데 무게한도가 늘어난다는거는 이제 그런 디버프를 받을 위험이 더 내려간다는거죠 더 많이 들 수 있으니까 아 화장실 아주 유용하죠 똥물 똥물 여기에선 정말 놀랍게도 깨끗한 물판정 오 예쓰 깨끗한 물판정이에요 약간 난이도 조정 아닐까 맞아 변기가 깨끗하면은 변기에서 나오는 물은 그냥 수돗물이야 그래도 변기에 있는 물은 가능하면 안마시는게 좋죠 자 다 둘러봤네요 해는 아직 중천이고 나가보겠습니다 와 눈 내리는거 봐 눈을 많이 맞으면 옷이 젖습니다 옷이 젖으면 그만큼 방안효과도 떨어지고 위험해지죠 동상에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자 일단 댐에 대한 파밍은 전부 다 끝났고 어느정도 체온도 유지가 되니까 조금 더 다른 곳을 향해서 돌아다녀볼게요 지금 시간이 많지 않아요 우린 정말 바쁘게 돌아다녀야때입니다 도끼도 찾아야되고 도끼책 그냥책 덩어리장가 이게 약간 더 따뜻하네요 섬광탄 솔직히 이거는 거의 필요없는데 자 좋은 도구 추리도구가 종류가 두가지가 있는데 그냥 조잡한 도구와 좋은 도구가 있습니다 조잡한 도구 버릴게요 안쓰는 신발은 버리면 안돼요 다른것들은 다 버려도 되는데 안쓰는 신발은 버리면 안되는 이유가 제가 기존에 신고있는 신발 있죠 이거를 고치려고 하면은 뭐가 됩니까 건조시킨 가죽이 필요하죠 가죽을 얻기가 생각보다 좀 어려워요 가죽이 바닥에 던져져있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없기 때문에 이런것들을 찢으면 건조시킨 가죽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바쁘게 돌아다녀야 되는 때에는 딱히 추천하고 싶지 않은 방법이고 최대한 파밍을 다 했는데 가죽을 얻을 수 있는 곳이 없다 그럼 그때 이제 찢는거죠 동물시체에서의 가죽은 건조시킨 가죽과는 좀 달라요 동물가죽은 동물가죽으로 따로 분류됩니다 그리고 그 가죽들은 나중에 정말 고급 옷을 만들 때 필요해요 거의 공략방송처럼 돼가고 있네요 나 그냥 되게 편안한 마음으로 재밌게 여러분들과 하하오 웃으면서 생존 게임하고 그럴줄 알았는데 설명충 된 것 같은 느낌이야 뭐 근데 초반에는 이렇게 알려줘야 되는 것들이 많아요 지금은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고 하니까 설명을 많이 해드려야죠 와 이걸 벌써 얻었네 이거는 이제 머리에 쓰는 것 중에 가장 최고 지금은 0.5도 밖에 안올려주잖아요 이거는 0.8도 올려주는데 근데 이건 내고도가 79고 이거는 28이잖아요 이거를 이제 수리를 해주면 와 왜 이렇게 무섭게 생겼냐 이거 수리를 해주면 아니 이 바느질도 계속 하다보면 실력이 늘거든요 지금은 확률이 막 70%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제가 2도나 올려줍니다 진짜 개따듯해요 완전 그냥 은행 강도 룩인데 따뜻해 그럼 된 거야 자 버려져 있는 차들 뭐 타고 다닐 수는 없지만 굉장히 유용한 장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눈이 많이 내리고 있을 때 안에 있으면은 꽤 따뜻하고 어 차 에이 시 이게 있어요 그리고 이런 글러브 박스를 뒤지면은 아이템들을 얻을 수 있죠 자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아까 왔던 곳 그대로 돌아가서 아 이제 웬만한 구색은 다 갖췄는데 도끼만 나오면 되는데 뭐 뭔 소리야 이건 또 어디 있어? 분명히 뒤쪽에서 오는 건 맞는데 덤비라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야야야야 we love is lovin 총 안맞았어? 총 빗맞았나봐 아... HP가 엄청 많이 감소했네요 하지만 그 외에는 정말 운이 좋게도 페널티가 별로 없어요 아 이게 총에 숙련도가 낮으면요 에임이 좀 이상하게 나가요 총도 많이 흔들리고 자 이제 덜로너크 고수분들은 분명히 얘기가 나올겁니다 탄피 안주서요 탄피? 안주서 귀찮아 이렇게 장전을 할 때 탄피가 떨어지거든? 근데 탄약을 만들려면은 진짜 극한의 후반까지 가야되요 지금은 절대 못만듭니다 작정하고 만들어야지? 하고 가지 않는 이상은 만들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총알 파밍하는게 낫습니다 맞아 차라리 활 쏘고 말지 지금 옷이 젖고 있을겁니다 자 이게 젖고있다는 표시에요 위험하죠? 빨리 갑시다 옷 다 젖으면은 동상에 걸릴 확률이 엄청 높아지죠 옷이 재기능을 못해요 얼음덩어리를 이고 돌아다니는거죠 맞아요 권총은 모든 무기중에서 데미지가 제일 약합니다 호신용이에요 그러니까 꺼져 이러고 쏘는거지 저 자식을 제가 권총으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면은 정말 멍청한 짓 너무 비효율적이야 아 근데 이것도 호신용이기는 한데 더 호신용인거는 섬광탄 아까 집었던거 있죠 아 그리고 어딜가나 늑대가 있네 확실히 난이도 높아진게 느껴진다 늑대가 진짜 많아 이런 잣나무까지가 좀 필요합니다 이제 많이 주실수록 좋으니 꾸준히 주워주고 도끼가 여기 있을텐데 제발 도끼주세요 시체님 로즈앱은 솔직히 이제 필요없는데 내가 진통제가 많아가지고 이 로즈앱이 진통제와 같은 효과입니다 제가 진통제 없어가지고 시달린적이 많아서 저런거 보면 나도 모르게 파밍을 하는데 지금은 진통제 많이 주셨어요 샷건은 없습니다 장총 권총 화살 조명탄 끝 끝이지? 아마도 그게 끝일거야 체력은 어떻게 채워요? 지금 이 네개의 요소중에 바닥이 난게 없으면 이외이외아아앍 천천히 찹니다 지금 차고 있는 거에요 저 hp가 전혀 티는 안나지만 바람막이가 있네 롤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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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롤롢 일단 놔두고 털실수웨러 우이어 이거 입어야 좋지 않냐구요? 어 그니까 이거를 겉에서만 입을 어? 여기 안에도 입을 수 있네? 이거 안에다 입을 수 있어? 입고, 이거를 수리하면 잣대요 지금 불이 켜져있기 때문에 이런거 주의하셔야 돼요 불을 켠 상태로 수리를 하면은 그 시간이 그대로 지나가 버립니다 이거 뭐 수리할 때 이제 30분이 소요된다고 하잖아요? 그럼 그 30분어치에 기름이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수리하고 한 번 더 수리하고 한 번 더 수리하고 왜 이렇게 수리되는 양이 적냐 됐다 멀쩡해졌군 바람이 이게 이제 체온을 보존해주는 것과 바람이 불었을 때 막아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체온을 그렇게 많이 올려주진 않지만 바람이 많이 불 때 굉장히 잘 커버가 됩니다 굉장히 가벼우면서도 효율이 좋아요 그야말로 바람막이인거죠 점점 강도가 돼간다고? 오메 뭐야 너 누구야 아저씨 자요? 뒤적뒤적 에이크지 야 여기도 늑대가 두 마리 세 마리네 어 자 떼쓰 덤비라 어서와아 야 어떻게 세 마리나 맞췄는데 안죽냐 아 애들 겁나 딴딴하네 정철로 이루어졌어요? 그치 아마 가다가 죽을겁니다 세대나 맞았는데 저렇게 막 출혈을 일으키면요 가다가 애들이 죽어요 바다출혈로 뭔소리야 해도? 어어! 자! 잠시만요 봤어? 봤어? 야 곰이 있어 이 미친 안 쫓아오지? 아 아 어쩐지 늑대들이 갑자기 다 혼비백산하면서 도망가더라니 내가 총 쏴서 도망가는건줄 알았는데 내 뒤에 곰이 있었구나 아 어 나 지금 너무 무겁다 아휴 피로도가 아 일단 전망대까진 가야돼요 어떻게 해서든 아이고 게다가 역풍이네 발목 삐는거 아니에요? 아 이정도 경사는 괜찮아요 경사가 심한곳을 가면은 그게 생깁니다 오른쪽 아래에 어! 야 이 표시 경사로에 있습니다 지금 위험합니다 이런 표시가 떠요 자 그러면 이제 발목 삘 확률이 급상승? 아이고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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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거! 저 위에! 저거! 저거는 지금 내가 바람이 불고 있는데 바람을 막은 곳에 있다 내가 지금 벽에 가까이 붙었잖아 그래서 바람 효과를 안 받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지금은 바람을 정면으로 막고 있는 거고 여기 여기는 이제 바람이 안 돌고 있다 빨리 올라가야 돼 피로도가 다 달기 전까지 열심히 뛰어! 아 잠깐만 여기 전망대 무너진 곳이었지 참 큰일이네 어디껏 올라왔는데 나 여기서 잘려고 했는데 항생제 얻었네요 이제 약간 상한 거 먹어도 돼요 여기 아마 총이 있을 수도 있는데 총이 없네요? 아 총 먹으러 온 건데 저희의 유일한 희망 등산 로프! 좋습니다 등산 로프가 몇 키로인지 알아! 아씨 5키로야 아!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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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치해주고 이렇게 커다란 돌 불이에는 로프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직방으로 내려갈 수 있어요 자! 이 숱이 있잖아 이 숱으로 여기를 그릴 수 있어 이렇게 하면은 미니맵이 보이죠? 근데 제가 지금 그린 게 하나도 없어서 이정도 밖에 보이지 않네요 그리고 저는 지금 생명력이 계속 닳고 있네요 피곤해서 자! 혹시 모르니까 여기에다가 불을 지피구요 빠바바바 시체 앞에 있는 거 쓸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왜 여기에다가 불을 부착했습니까? 여기서 잘려고 그러세 잘자요 6시간 잡시다 아 이거 얼어죽는 거 아니야? 약간 불안한데 아 여기 지붕이 있어서 그나마 바람을 막아주기는 하거든요 모르겠습니다 죽을 수도 있는데 4시간 잘게요 어어? 야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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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니야 어우야 그래도 바람 막아주네 와 잣됐다 어떡하지? 불 붙일 수 있나? 촉진제 하나밖에 안 남았어 와 폭한기 훈련 ptsf 불이 붙긴 붙었는데요 아 한시간 가지고 택도 없는데 이거 부술 수 있나? 아 손 돋기가 없어가지고 또 도가지 또 도가지 딱 먹으면서 생각하자 롤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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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롤 네 체온이 안 올라간다고? 하나 가까이 붙으면 올라가요 야 누가 봐도 바람 송송 송하고 있는데 이게 바람막이 판정이야 참 신기하지 않니? 그래 지금 커피라도 만들자 좋은 생각이다 바람의 방향이 바꼈어요 그 사이에 저를 둥지고 불고있네요 커피 마셔 몸이 따뜻해진 몸이 따뜻해진 버프와 피로보호 감소가 좀 덜해지는 그런 버프를 받게 되죠 커피를 마시면 아 이 위기만 넘기면 어떻게든 될 것 같은데 제발 이 반만 버텨라 자 지금 이렇게 가만히 멍때리고 있으면 시간이 너무 아까워요 소형무기로 가겠습니다 저는 지금 리블벌 갖고 있으니까요 1시간을 열심히 읽어줘요 자 됐스 못 읽었어 1시간도 못 읽고 불이 꺼져서 못 읽었어요 어두워서 안 읽혀져요 몸 따뜻해진 버프도 풀렸어요 살려주세요 절어 죽어요 어떡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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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해 아 이건 안되겠다 야 이건 진짜 안되겠다 야 이거 그냥 어우 추워 이거는요 지금 결단을 해야됩니다 이거 짐 버리고 빨리 나가야돼요 이거 사용하고 에헤 무게를 초과하여 나갈.. 씨 야 잠시만요 아 시간도 없는데 자꾸 무게 줄일만한거 됐어 빨리 타 내려가 빨리 빨리 와 이게 뭐야 하나도 안보여 이게 아마 여기로 쭉 가면은 어디였지? 하 길이 기억이 안나 어차피 길 못찾아서 죽나 얼어죽나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움직여야돼요 이거 무조건 얼어붙은 개울 어 여기 이거 길 따라서 쭉 내려가면은 길이 손가락에 감각이 없다고? 일단 마음에 감각이 없어 어떡하니 아 나름 장비도 잘 갖췄는데 이 감시초소가 하나 있기는 한데 나가줄 수 있나 아 우와 통풍 개잘돼 아드레날린 쓰면 안되냐고요? 아 아직 안돼요 이 이 정도로 아드레날린을 쓰면 안됩니다 지금 극한의 상황은 아니잖아요 아니가 지금 지금이 극한의 상황인가? 아니야 이 정도는 극한의 상황이라고 보기 힘들어 지금 얘 달릴 수도 있고 완전 멀쩡해 어 눈앞에 집이 있는 것 같아요 한각인가? 뭐야? 왜 집이 여기있지? 일단 들어가 어딘지 전혀 모르겠는데 눈앞에 집이 있어 어 일단은 자자 모든걸 잊고 자자 생각하지마 그냥 자 따뜻한거에 감사해 이거 하나 먹고 열 시간만 완전 멀쩡해졌네요 사람이 다시 사라단네 그냥 야 근데 날씨 아직도 안좋아? 날씨가 이렇게 꾸준히 안좋기도 쉽지 않은데 열 시간을 잤는데 날씨가 계속 이렇다 어우 아까보다 더 안좋아졌네 자 이럴 때 필요한게 뭐냐면 바로 책입니다 이럴 때 읽어야 돼요 이럴 때 저희는 할 것을 다 했고 이상 뭘 할 수가 없을 때 두 시간 정도 읽어줍시다 그리고 밖에 딱 나가면은 바람소리 확 줄었죠? 안녕히 계세요? 시야가 이렇게 어두우면 나가면 안 돼요 길을 잃어요 그냥 순식간에 한 시간 더 이제 깨끗한 하루 와아아아 와 진짜 여기에 집이 있네 하하하하하 이거 어떻게 찾았냐 나 진짜 운이 좋았다 영락없이 사망이라고 생각했는데 기가 막히네요 여기 세계관이 어떻게 돼요? 갑자기 지구가 맛이 가서 온 지구가 다 얼어붙었는데 얘 혼자 살아남았어요 지구상의 인류는 얘 혼자뿐입니다 맞아 진짜 꿈도 희망도 없는 세계관인데 최대한 오래 버티는 게 이제 우리들의 목표인 거지 여기가 아까 우리가 내려왔던 곳이구나 여기 다시 올라가 볼게요 하 여기였구나 내가 이걸 못 봐가지고 여기네요 여기 코앞에도 안 보이니까는 길이 어딘지를 전혀 몰라 여기 아니야? 과연 다리 부서지겠는데? 저기요? 여기로 가는 게 맞나요? 내 다리 부서진다 내 다리 내 다리 아 기다리고 기다리던 괜찮았다 오 안 다친 게 너무 신기한데? 신기한데? 이렇게 보면 참 아름답네 여기가 부서진 곳이고 여기가 멀쩡한 곳이에요 여기에서 어떤 특정 위치에서 지도를 그리면 이 맵 전체가 다 밝아지는데 먼저 조건이 채워져야 돼요 어떤 시체한테서 폴라로이드 사진을 얻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진이 찍힌 위치에서 지도를 그리면은 이 맵 전체가 다 밝아지거든요 저 안 자냐고요? 저 일어난 지 얼마 안 됐다용 헬로 흐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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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 전까지 싸대기만 안 맞으면 으쌉가는 근데 한 대라도 맞추면 애가 미쳐가지고 눈깔이 뒤집혀서 저한테 달려오거든요 그 사이에 세 방을 맞추는 건 절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약간의 전략이 필요하죠 야 리볼버 상태가 말이 아니었네 어 참고로 곰한테는 싸대기 한 번 맞으면은 거의 이제 가사상태에 빠져요 화면 막 어질어질하고 막 으으 흐으으윽 으러면서 옷 다 찢어지고 아이템 다 떨구고 와 그냥 죽는 거네요 그럴때 비상용 스테로이드 주사기를 놓는거예요 그냥 걸레가 되죠 헤헺 으흐흐흐흔가 스테로이드 효과가 정확히 뭔가요? 약 5분 정도 아무런 제한도 받지 않고 계속 무제한으로 뛰어다닐 수 있습니다 죽지도 않고요 HP가 풀이 되는데 그 5분이 풀리는 순간 에너지가 바닥나고 한동안 뛸 수가 없는 상태가 돼요 완전 가사상태에 빠집니다 이제 또 곧 해가 지겠네요 아니 나 지금 그렇게 큰 위기상태 아닌데 브금 왜 이렇게 웅장하죠? 브금아 진정해 장총도 청소해주고 자 총기 수입도구 두개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 개박살났죠 버리고요 청소도 안좋아지고 위력도 급감하기 때문에 잘 미리 청소를 해줘야 돼요 체력바에 뭐가 생겼어요? 저것이 바로 든든함! 72시간 동안 허기를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 번역이 잘못됐어요 72시간 동안 배고픔과 목마름을 뭐 이렇게 시달리지 않았습니다 라고 적었어야 됐는데 앞으로 72시간 동안 허기를 느끼지 않는건 도대체 어디서 나온 말이에요 잘 여전히 배고파요 잘 먹어야 된다고요 완전 해가 져서 아무것도 못할 때까지는 계속 청소할게요 손도끼도 있네? 날 연마하겠습니다 빈캔은 요리를 할 때 쓰는 거예요 전 냄비가 있어서 쓸 일이 없어요 이건 완전 어두워져도 할 수 있네? 어? 뭐야 오로라가 또 떴어? 어머 심심하면 오로라 뜨네 덜렁다크에서 보기 정말 힘든 광경 오늘 다 보고 계십니다 자 이제 잡시다 11시간 12시간 11시간 12시간 자 자고 일어났죠 아 날씨가 좀 뿌였네 그래도 시야가 어느 정도는 있는 상황인데 이제 도끼가 생겼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부술 수 있어요 30분에 걸쳐서 부수고 자 물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물을 만들고 갑시다 촉진제는 급하지 않으니까 그냥 안 쓸게요 불 피우는 스킬 레벨업을 하는게 정말 중요해요 정말 긴급한 순간일 때 불이 안 붙거든요 이렇게! 이 확률이 70%가 한 30%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절대 70%의 확률로 불이 붙지 않아요 정말 영악해 아 영약 뭐라고 해 열악해요 확률이 이런 스브레 자 보세요 이 불쏘시계가 저희는 불 피우는 레벨이 굉장히 낮아서 필수로 필요합니다 나중에는 레벨이 오르면 불쏘시계가 아예 필요 없어지는 때가 오는데 그건 아주 후반이니까 지금은 무조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불쏘시계가 두루마리 신문 이걸 통째로 하나를 쓸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면 정말 미친 짓이고요 자 두루마리 신문이 있습니다 이거를 수확할 수 있어요 분해할 수 있다고요 10분에 걸쳐서 짝짝 찢어줍니다 그러면은 부시돌이 무려 4개가 나오고 불을 4번이나 더 피울 수 있게 됩니다 부시돌 부시돌이라기보다는 그냥 부시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돌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신문지에서 돌이 나와 임마 번역이 약간 이상해 이거 켜지나요? 켜지나요? 켜지나 아이씨 불에서 실패할 경우 아무런 메리트가 없고 방금은 철편을 이용해서 불을 붙였잖아요 내구도 2 줄었고요 부시갱 하나 사라졌습니다 연료는 다행히도 유지가 돼요 정말 자카드니 촉진제 쓰겠습니다 그냥 부와아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자 불이 꺼지지 않게 연료를 넣어주고 물을 끓입시다 30분 뒤에 녹는데잖아요 그죠? 한 시간 정도의 여유가 있으므로 저희는 열심히 책을 읽고 시간을 기다려 주읍니다아 물이 끓는 소리가 들리는군요 마셔도 되는 물 이렇게 해도 안 쏟아져요 얼럴럴럴럴럴 시야가 조금 더 뿌얘진 것 같은건 내 착각이 아니군 이런 곳에서는 정말 길을 잃기가 십상이니까 책 읽어 이거 이대로면은 그냥 하루를 날리겠는데? 아니 더 뿌얘졌어 실화야? 한 시간 더 읽어 이거오오오오오오는 얘는 오늘 그냥 밤을... 여기서 보내야 되겠는데? 이거 안 되겠다 두 시간 한 번에 통째로 읽겠습니다 오! 아, 이제서야? 이제서야 안개가 걷히고 리볼버, 총기가 약간 올랐네요 다 읽은 총은 버립니다 굉장히 무거워요, 책이 500그램이나 된다고 다음에 다시 오마 아아악 문 밀지마 임마 개빠르게 달려요 요 게~~ 빠르게 비 wet 지금이 상당히 초반이라서аются tão近 완전 빨라 보이지 앞으로는 이런 장면을 볼수있을 확률이 정말저금정정정정 정말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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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m 지금은 가볍고ㅗㅗ 정정정정 정말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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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 에너지 바알 까마귀의 깃털은 굉장히 가볍고 지금은 쓸모가 없는데 나중에 유용하게 쓸 수 있으니까 미리미리 모아둡시다 막상 필요할 때 찾으려고 하면 잘 안보여 그러고보니까 장전을 안했었군요 장전속도 보셨습니까? 미쳤어요 현실적인 시간 한 번서고 장전하면 이미 죽어있어 전투중엔 절대 장전하지 않도록 합시다 자 이제 어느정도 안정화가 되었기 때문에 활동영역을 늘려야되요 자 저기 지금 제 눈앞에 늑대가 있죠 저번에는 굉장히 무서워서 도망갔었지만 지금은 맛좋은 고기일 뿐입니다 헤이 맛좋은 고기 쟤 왜 나 무시해 야! 고기를 조금 도려갈게요 하.. 16분이나 걸려? 도축 스킬이 낮아가지고 이제 늑대가죽과 내장을 챙길 수 있는데 지금은 필요없어요 이게 분해를 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놔두고 2kg의 고기만 떼가겠습니다 안그래도 지금 시간이 많이 없어서 빨리빨리 가야되요 빨리빨리 가야되요 벌써 해가 지려고 하는군요 오우 크만요 바더바더 젠틀맨 엄마아빠 나란히 보내드립니다 플레임상조 사격 스킬 하나는 빠리빨리 오르겠네 애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아 이제 피곤해져서 무게가 벌써 까였어 내가 고기까지 도축해가지고 지금 무게가 너무 많네요 일단은 돌아가서 저희가 맨 처음에 발견했던 그 집으로 돌아가서 짐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왼쪽을 싹 보면은 캐나다 국기가 휘날리고 있는 고두막집을 발견할 수 있죠 시야가 넓어서 좋지만 많이 피곤하고 해도 점점 지고 있기 때문에 들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아 저번에 미처 챙기지 못한 아이템들이 여기 있을지는 좀 의문인데 자 이런 곳에서 요리를 하는거는 쪼끔 많이 아까워요 왜냐면은 음식을 둘 수 있는 장소가 여기 하나밖에 없거든요 불 붙이는건 똑같은데 하지만 여기는 다르죠 두 곳입니다 물을 또 아.. 진짜 막막하다 아휴 이게 숙련도 언제 울리냐 진짜 컴온 컴온 아 제발제발 하지마 니가 그렇게 말하면 꺼진다고 켜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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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칭칭 나네 켜졌네 3개 넣고 고기 구워 요리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숙련도가 늘어요 이게 냄비를 놓고 그 위에다가 고기를 구우면은 더 잘 요리가 됩니다만 귀찮음으로 그냥 바로 올리겠습니다 됐죠 시간이 조금 남는데 이럴때는 0.5리터를 끓여주면은 아주 알차게 쓸 수 있습니다 자 아까 배고팠죠? 냠냠냠 먹어주면 칼로리를 상당히 많이 섭취할 수 있죠 근데 고기 중에서는 물 때가 제일 구려요 한번 보셨죠? 기생충 감염 위험에 걸렸어요 제대로 요리되지 않았고 그래서 위험이 좀 있습니다 육식동물의 고기는 기생충에 감염됐을 수 있습니다 육식동물 고기는 먹지 마세요 그래서 먹을 수 있는 고기가 뭐가 있냐 토끼 고기 사슴 고기 곰 고기 그리고 지금 여기 보고 있는 늑대 고기 이렇게 있는데 늑대 고기는 웬만해서는 안 먹는게 좋습니다 방금은 그냥 있어가지고 도축해서 가지고 왔어요 그럼 뭐 어차피 이런거 자고 일어나면 괜찮아져요 13분 뒤에 끓는데 이거가 불이 먼저 꺼질거 같으니까 나무막대기를 조금 추가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끓이고 숨기고 줍고 밤이죠 잡시다 10시간 자면 될거 같은데 아이구 목말라 물 마셔 자 1시간 반을 들여서 이 소파를 부술게요 충분히 그럴만한 가치가 있는 아이템입니다 부수고 물이 지금 하나도 없기 때문에 여기도 숯을 챙기고 숯도 은근 무거워서 너무 많이 챙기면 안됩니다 지금 제가 숯이 5개가 있죠 딱 5개가 적정선이에요 천이 조금 있네요 천이 너무 많으니까 수리를 좀 하겠 안녕하세요 누구세요 넌 수리를 좀 하겠습니다 괜찮은 스키 자켓 이런거는 수리했을 때 메리트가 굉장히 크죠 음 한번에 수리하다니 아주 좋아 헉 청바지는 찢어지기 일부 직전인데 이건 수리를 하더라도 크게 온도 플러스 효과를 볼 수 없습니다 수리 안하는게 낫구요 이거는 수리해야죠 내구도가 지금 57% 실패했고 성공했고 어 지금 바깥 날씨가 굉장히 안좋은거 여러분들도 들리시죠 그럼 잠깐 볼까요 이 바람소리를 절대 무시하면 안됩니다 이렇게 잤대요 으아아아악 으아아악 그러므로 오늘은 물을 부치구요 오 웬일로 이렇게 잘 붓냐 여기에다가 아까 소파를 부숴서 얻은 회수한 나물을 많이 넣어줍니다 3시간 정도로요 여기에다가 요리 말고 물 를 2리터 만들어줄거에요 1시간 뒤에 녹는군요 이제 저희는 놀지말고 신발을 찢어줄거에요 건조시킨 가죽 두개를 얻을 수 있죠 1시간 15분이나 걸립니다 자 이제 물은 다 녹았고 끓고 있을거에요 42분 이..이 시간을 잘 계산을 해야됩니다 왜냐면 이걸 40분 뒤에 이제 마실 수 있는 물로 바뀌는데 그 물을 계속 또 끓이면은 증류되서 다 사라져요 그 전에 잘 회수를 해야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다른 신발도 볼까요? 1시간 30분 약간 애매하네요 증류가 될 수도 있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런건 감히 작업을 하면 안됩니다 목도 마르네요 30분 30분 동안 할 수 있는 거를 잘 생각해봅시다 청소합시다 청소 10분 걸리죠? 3번 청소해줄게요 30분 끓었다 짚고 물이 2리터나 있죠? 충분해 마셔 마셔 와악 들이켜 와 이제 또 식료품을 찾으러 가야겠군요 날씨가 많이 안좋지만 언제까지나 집에 처박혀있을 수는 없으므로 밖으로 나가겠습니다 아닌거 같아요 아닌거 같아요 아니 바람이 많이 부는건 상관이 없는데 앞이 하나도 안보이잖아 저걸 어떻게나가 여기서 조용히 책이나 읽읍시다 굶어죽든지 뭐 알아서 잘하겄지 버려 들짐승 분해하기 이거는 와 10시간짜리 책이네 책마다 이제 읽을 수 있는 분량이 다릅니다 투자하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레벨업은 더 수월하게 빠르게 할 수 있죠 의미없는 옷들은 빨리빨리 버리고 액션 분해 야 급조용해졌어 나가볼까? 좀 괜찮아졌네요 해가 약간 아슬아슬하긴 한데 충분히 돌아다닐 수 있을만한 시간은 되는 것 같고 이제 호수 쪽으로 가겠습니다 호수 쪽에 참 좋은 것들이 많아요 신비로운 호수 자 이런 얼음 주변에 보면은 낚시터가 있습니다 낚시터 늑대들 안녕 와 늑대 몇 마리야? 와 늑대 진짜 개많아 그래서 약간 고급 스킬을 보여드릴게요 늑대한테 이렇게 조준 살짝 하면 뛰어오거든요 근데 조용히 이렇게 사악 들어가면은 애가 어그로가 풀립니다 어우 깜짝이야 물릴뻔했네 얼음이 깨지는 곳도 있어요 이런 곳 밟다가 얼음이 깨지는 곳도 있는데 여기는 안전하구요 이런 낚시터 주변에 서랍장들이 기본적으로 있는데요 이런 거를 뒤지다보면은 굉장히 유용한 곳들을 많이 얻을 수 있습니다 아 늑대 진짜 많네 허가 난이도가 확실히 빡세군요 총알이 모자라겠는데? 가만요 좌우로 왔다갔다 하면서 오지만 나의 정확한 에임에는 피할 수가 없던다 라이플무기 레벨 2 좋습니다 연유 이거 엄청 좋습니다 엄청난 고칼로리에요 연유를 통째로 먹는 미친 사람이 어딨냐고 물어보겠지만 얜 먹어 자 이 신문지도 마찬가지로 신문 뭉치와 같이 찢어질 수 있습니다 모든 낚시터 포인트를 다 들를거에요 이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빠르게 돌아다닙시다 낚싯바늘도 있네요 낚시줄이 있네 어? 낚싯바늘이 없네? 야 낚싯바늘 다시 챙겨야겠다 무시하고 있었는데 자 낚싯바늘을 얻은 다음에 여기에서 혼자 뚱땅뚱땅 만들 수 있습니다 10분에 걸쳐서 낚시대를 만들 수 있고요 요거는 이제 이런 곳 얼음낚시구멍 이라는 얇은 얼음을 통해서 손톱기로 줌에 부서줘요 파파파 자 그리고 한 시간 정도 낚시를 해볼게요 과연 걸릴지 안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안 걸렸네요 날씨가 점점 안 좋아지고 있는데 곰을 잡을 저로의 기회입니다 여러분 도망가네 바위에 꼈어 뭐해? 일단 저 위치를 기억해야 돼요 저 위치 여깁니다 아마도 눈보라가 너무 거세져서 안 보일 지경까지 갈 것 같거든요 지금 날씨가 점점 안 좋아져서 일단 낚시를 하고 갈 거예요 저 집으로 그리고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제발 한 마리만 걸려라 그렇지! 민물성아 루 루 루 루 루 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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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행에도 시야가 그렇게 많이 가려지진 않는군요 밤 되면은 야생 동물들도 잘 안 보여서 낚시착도 있네 자 여기에다가 이렇게 살며시 놔주고 주변을 조사합시다 아이템이 없어도 너무 없는거 아닙니까 이거? 양심 없는 수준인데 싫어해요 일단 오늘은 여기에서 잠을 자고 먹는 와중에 예를 들어서 얘는 칼로리와 수분 섭취가 동시에 되는데 왼쪽 아래에 수분 섭취가 거의 다 찼죠 하지만 배가 여전히 고픈 상태이기 때문에 근데 얘는 계속 마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수분 섭취를 그만큼 잃는 거잖아요 손해를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시다가 ESC를 누르면은 도중에 그만 먹게 할 수 있습니다 양이 조금 남았죠 조금 피곤하지만 아직 나지기 때문에 여기 오른쪽 위에 조그맣게 지금 해 표시 있는 거 보이시죠? 바로 자기가 좀 애매해요 그래서 1시간을 체크를 읽을 거예요 너무 어두워서 읽을 수가 없대요 이게 1시간을 완벽하게 동그라미를 다 채우지 못하면은 읽다 말아요 그리고 암네시아가 찾아옵니다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아 책을 읽은 게 아니라 그냥 시간만 날렸어 잠을 자줍시다 한 10시간 정도 자면 될 거 같아요 날이 밝았습니다 아직 초새벽? 초아침? 이라서 해가 거의 없는 상태이기는 하지만 하아 하아 나갈 수는 있겠지 라고 말할라 했는데 날씨가 여전히 안 좋네요 먹을 거를 계속 찾아다녀야 되는데 걱정입니다 낚시라도 해야되나? 자 해가 조금 더 뜰 때까지 책을 2시간 정도 읽어주고 점점 밝아지죠 창문이 배고파 먹을 거 찾으러 가자 하아 아 날씨가 참 뭐야 저거 곰이야? 잠시만요 곰 그거 리볼버 한 대 맞고 과다출혈로 죽었어? 아저씨 여기서 자면 입 돌아가요 죽었네 심지어 죽은 지 얼마 안 됐어 얼음 진행도가 지금 굉장히 낮거든요 여기서 불을 좀 붙인 다음에 시간이 없으니까 촉진제를 써서 리볼버를 한 대 맞아서 죽은 게 아니라 리볼버를 맞고 과다출혈로 죽은 거예요 피가 계속 끌러가지고 얼음을 좀 녹입시다 얼음을 녹이면 해체 속도가 좀 빨라지죠 한 5키로? 그리고 가죽은 필요해요 가져가는 김에 내장도 좀 가져갑시다 이러면 너무 무거워지는데? 아 이 정도면 괜찮겠지? 자 2시간 2시간에 걸쳐서 열심히 파밍을 하고 얼어 뒤져요 얼어 뒤져요 왜 이렇게 추워 왜 이렇게 추워 들어가 아니 뭔 1시간 만에 불 붙여 불 얼음에서도 미끄러지나요? 아니요 얼음에서 미끄러지지 않습니다 아 방금 작업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내가 캔셀해서 완전 초기화됐어 아이씨 저 체온증 20%야 아 그래도 어느 정도 파밍 했네 어 어느 정도 파밍 했어 완전 초기화된 줄 알았는데 파밍을 했네요 가죽은 떼냐? 가죽 안 떼지 안 떼네 가죽 안 떼왔다 야 아씨 가죽이 제일 필요한 건데 야 그럼 냄새나는 이 곰고기 우워 1시간 20분 으아 추워 아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나무 나무 주변에 나무 없어? 어이 바람이 예삿바람이 아닌데요? 바람 개미쳤는데 문 닫는다고 체온이 더 오르거나 그러진 않을걸? 1시간 10분 1시간 6분 일단은 1시간을 책을 읽으면서 보내고 체온이 쭉 오르죠 오케이 많이 올랐다 저 체온증 사라졌고 어? 뭐야 크 다 있기 전에 내가 집어들었어 아아 잣 됐네 야 형 기분 안 좋으니까 꺼져라 꺼져줘 씨부렁 탱탱아 아 난 밥신이야 진짜 날 세계 최고의 밥을 하고 욕해도 좋아 사실이니까 자 다 부수겠습니다 오뚜기 뿌셔 뿌셔 자 이런 날고기들 무게를 많이 차지하죠 이런 경우에는 잠깐 밖에 나가서 어? 날씨가 좀 따뜻해졌네? 바닥에다가 내려놓으면은 밖이 춥잖아요 굉장히 천천히 썩고 자 날씨가 따뜻해진 틈을 타서 빠르게 보물 파밍하겠습니다 가죽만 하나 가져가자 가죽만 하나 가져가자 가죽만 가죽이 근데 아마 5킬로 정도 될텐데 도구도 정할 수 있습니다 나이프가 제일 이상적이죠 몇 킬로야? 5킬로냐? 1킬로밖에 안되네? 파밍에 성공했고 자 고기는 바깥에다가 꺼내놔도 상관이 없지만 가죽과 내장은 실내에 보관해야 됩니다 자 여기에다가 신선한 검은곰 가죽과 신선한 내장을 내려놓을거에요 실내에서 이렇게 내려놓으면은 건조가 시작됩니다 1% 건조됐다고 보이죠? 이걸 완벽하게 말려야지만 그때부터 재료로 사용할 수 있어요 참고로 부피가 큰 가죽일수록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검은곰 가죽은 또 엄청 크니까요 한 5일 정도 말려야 쓸 수 있겠죠 이거 하나 마셔주고 칼로리가 너무 없는데 급한대로 모든 나무들을 다 부서서 됐스 날씨가 안좋아 완전 역풍이네 이거는요 어쩔수가 없어요 지금 배가 굉장히 고프기 때문에 자 바람을 등지고 바람을 등지고 여기에다가 불을 피우면 됩니다 그럼 불이 안 꺼져요 바람이 왼쪽에서 불어오니까 이 오두막이 진짜 개빡치는 이유가 안에 불 붙이는 곳이 없어요 실내에서 불 피울 수 있으면 그거보다 좋은게 없는데 여기는 그게 안되므로 여기에서 불을 피웁니다 자 갑자기 바람의 방향이 싹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으로만 불을 붙여주고 냄새나는 곰고기를 3개 정도 챙겨와서 2개를 구워줍니다 1시간 20분이나 걸리네요 자 우리는 경건한 마음으로 기다려줍시다 익었어요 바로 먹어줘요 불붙인김에 물도 지금 피곤해서 계속 눈이 감기고 있지만 상관없어 물을 끓이고 있는 동안에 고기도 구워 연료 추가 바람의 방향이 바뀌고 있진 않군요 아주 좋습니다 자 익혔죠 물 한번 쫘아악 마셔주고 물고기 쫘아악 뜯어주고 기생충 감염 위험 또 생겼고 저는 34분 뒤에 끌어주고 집어주고 들어갑니다 아 깜짝이야 와 나 이거 뭐야 좀비 손인줄 알았네 날씨 바이비치 아 피곤하니까 그냥 자는게 날거 같네요 10시간 딥프슬리프 조용하군요 물 마셔주고 배고파하는거 같으니까 곰고기 먹고 기생충 감염 위험 9% 이정도면 뭐 무난무난해 가면 위험만 있는거는 괜찮아요 저 9%가 9%의 확률로 걸립니다 가 아니라 저게 100%? 한 80%까지는 차야지 그때 확 감염이 돼요 아직은 식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적극 활용을 해줍시다 자 곰가죽은 여기에서 계속 말리고 있는 상태고 저희는 계속해서 파밍을 하러 가야되요 절대 쉬면 안됩니다 여기가 물 바로 위여서 온도가 상대적으로 좀 많이 낮은편인데 빨리빨리 돌아다녀야될 것 같아요 다른 집도 한번 불러보죠 걸음 위에서 뛰면 깨져요? 안 깨져요 그냥 깨지는 그런 곳이 있어요 그런 곳은 밟으면 안됩니다 막 파직파직 소리가 나면서 느낌표가 떠요 그럼 바로 뒷걸음질로 빠져야됩니다 참고로 여긴 아니고 지역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보인물들은 빠질 일이 없죠 위치를 다 아니까 깨지면 어떻게 돼요? 빠지죠 빠지면 어떻게 돼요? 뒤지죠 엄밀히 말하면 뒤지는건 아니고 뒤지기 일부 직전인 상태가 돼요 모든 옷들이 다 젖고 바로 저체온증 하늘나라 하이파이브하러 내려오죠 저승사자가 이러고 성스러운 음악감 승스러운 저승사자 탄화목 모든 나무 떼감 중에서 가장 무겁지만 가장 효율이 좋은 그야말로 화약 그 자체 뭐에요 이거? 여기에다가 볼트 끼우고 끼릭끼릭 돌리면 돌아가는구나 탄화목을 하나 챙긴 다음에 불을 밖에서 붙여야되겠어요 불이 잘 붙는 나무가 없네 아 탄화목 이게 이제 연료를 뭘로 하냐에 따라서 또 확률이 바뀌거든요 회수한 나무 이런 것들은 진짜 물 더럽게 안 붙고 얘는 62% 좀 조그마하고 자질구레한 그런 나뭇가지들이 확률이 좀 높아요 70% 정도 자 여기 있죠 연룩을 해서 어? 바깥이니까 확대 렌즈를 이용해서 불을 붙여줍시다 렌즈를 가지고 있으니까 햇빛을 이용해서 It's science 자 탄화목 넣으면은 FIRE 2시간 자 여기에서 이제 이게 아까 집었던 민물송어 부패한 민물송어지만 다 요리를 하면은 다시 멀쩡해진다는 거 어 곰고기도 구워주고 30분 30분 뒤에 다 구워지네요 30분 애매하다 작업을 좀 해볼까 총 좀 닦자 레이텔 이거 왜 추워해? 어? 뭐야 바깥이 굉장히 추운가봐요 와 이거 불에 완전 가까이 붙어있는데도 체온이 떨어지네? 잘 연마 한 번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와 이거 칼가는데 17분이나 걸려? 자 모닥불 1시간 반이나 있네요 너무 아깝잖아요 이런거는 물을 끓여줘야죠 자 1시간 그리고 저는 집에 들어가서 몸을 녹이고 먹어 아아 송어는 무게에 비해서 칼로리가 형편없습니다 선호하는 식품은 아니에요 헤이 내가 이걸 이걸 너무 많이 들고 있구나 보통 5개? 그래도 조금 많이 들고 있는 거고 한 3개 정도를 유지해주면 좋거든요 한 시간 한 시간 열심히 책을 읽어줍시다 어 뭐야 불이 꺼졌 조금만 더 추봐 불이여 살아나라 24분 뒤에 끓는데 조금만 더 태워줘 화이팅 너 할 수 있어 오케이 다 끓었으 26분이 남았지만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가다 버리고 이제 우린 뭘 하냐면요 신발을 고칠 거예요 자 소리 제발 이거 실패하면 가죽 날리는 거예요 그냥 그냥 증발합니다 이 아이템들이 자 84% 신발 옵션을 비교를 해볼게요 쓰읍 하아 애매해요 이게 조금 더 따뜻한데 이게 바람에는 조금 더 강하구요 조금 더 가볍습니다 이걸로 가죠 자 이건 과감하게 미련 없이 찢어버릴게요 잘가라 바이바이 잘 썼다 그동안 아 제가 가볍다고 했던 이유는 이 이 이 무게 뿐만이 아니라 요거 달리기 장비를 입으면 무거워져서 달릴 때 한계치가 조금씩 줄어들어요 근데 아까는 마이너스 10이었고 이건 마이너스 3입니다 그래서 더 많이 뛸 수 있어요 더 오랫동안 근데 그게 아니 뛴 다음에 다시 스태미나 채운 다음에 다시 뛰면 똑같은 거 아니에요?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진짜 덜롱나크는 의외로 그 약간의 차이가 생사가 갈려요 약간의 차이로 자 다시 나가서 열심히 파밍을 해봅시다 아직까지는 괜찮아요 그리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 집을 발견했군요 불에다 구웠는데 기생충이 남아있어요? 뭐 그런가봐요 게임이 그렇다는데 뭐 어쩌겠어 제대로 안 구워졌나보지? 스테이크도 보면은 겉에는 바삭하게 구워져있는데 안에는 제대로 안 구워져있잖아 그런 거 아닐까? 레이텔 이게 다야? 좀 딱 봤을 때 까악 할 정도의 아이템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 상생제는 보통 1년에 한 번 먹지 않냐고? 아니 인간아 얘네의 상황과 우리의 상황이 같애? 야 우리는 다 잘 조리된 거 그런 거 먹어도 항생제를 1년에 한 번씩은 챙겨 먹어야 되는 거고 얘는 그냥 야생 그 자체잖아 윤가족 찾을 때 됐냐고요? 아니요 한참 먹었습니다 5일이나 지나야 되는데 지금 이틀도 안 지났는데? 오 구충제 아니냐고? 아 구충제랑 항생제랑 여기에서는 뜻이 같애요 밧줄이 있네? 올라가 봐야겠다 저기 뭐지? 지금 올라가면 당연히 죽죠 올라가다가 한계에 부딪혀서 너무 피로해가지고 손을 놓쳐서 죽을 겁니다 피로가 엄청 많이 쌓여있을 땐 절대 밧줄을 타면 안 돼요 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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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한 시간만 읽어볼까? 피곤해서 읽힐지 모르겠는데 한 시간 정도는 읽을 수 있지 않을까요? 난 너의 피로하면 연구에 집중할 수 없대요 비기랄 30분 날렸어요 잘까? 자자 잘 수 있을 만큼 자고 자자 잘 수 있을 만큼 자고 너무 초 아침인데? 해도 안 떴다 야 4시간 정도 읽으면 얼어 죽네요 아 맞다 나 아직 장비가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지 재기랄 빨리 집에 가서 몸을 녹이자 아 동굴이 실내 판정이기는 한데 많이 춥죠 날씨에 온도 변화가 있죠 건물 안은 무조건 고정돼있는 온도가 뭐야 여기 문이 없어 아 문이 옆에 있네 조금 더 자야되겠다 좀 더 자고 무게를 좀 줄이고 올라가는 거야 일단 4시간 정도 자는 피로도는 꽉 찼고 자 이제 무게를 줄여서 가볼게요 일단 여기에다가 기름만 버려도 될 거 같은데 네 기름 버리고 밧줄 타고 올라가 볼게 아잇 밧줄이 와 날씨 되게 좋네 좀 걱정인게 너무 길어요 너아-무 높아 나 저런 밧줄은 처음 봤어 아 여기에 밧줄이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는데 내가 올라가본 기억이 없네 스태미나가 버텨줄지 모르겠다 가자 고민할 시간에 올라가야지 어우 의외로 잘 올라왔다고 한다 여기가 어디죠? 와! 벙커 있네? 와! 대박! 아 근데 벙커가 작지 않네요? 와 벙커가 여기 있구나 와! 야! 우와! 할만한 아이템이 나왔어요 그게 이거지 수리 옵션이 정말 상위호비입니다 2.7 2.7 보이십니까? 이 엄청난 오프션 허브티 챙기고 에너지 드링크 비상용 스테로이드와 거의 비슷한 효능인데요 중첩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또 미련하게 이렇게 아이템이 많다고 이거 다 가져가면은 무거워 뒤집니다 다 챙기지 마세요 와 여기 밑에 약들도 엄청 많이 있고 의외로 책은 없네 와 기가 막힌다 기가 막혀 와아 아아 일단 가장 효율 좋은 것들만 챙기겠습니다 아 근데 벙커도 거지 벙커가 있고요 이런 개쩌는 벙커가 있는데 개쩌는 벙커가 걸렸네 와! 이 미친 키 크 건틀린 나왔어 장갑 중에 최고 2 2 보이십니까? 이게 0.8 0.4인데 6 holy 율곡기 크흐흐흐흐 constraint 흐으 누가 봐도 무장강도 씨의 야 기가 막히네 기가 막혀 와아 이제 온도는 더 이상 우리의 접수가 되지 못합니다 응 하나도 án추워 바람소리 강렬한 척 하지 마 하나도 안 추우니까 иной 어이 단풍나무가네여 초코코코코코코코코 코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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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ps 이게 단풍나무인지 어떻게 알아요? 아 많이 해봐서 아는거죠 저는 초록색이잖아요 초록색 나뭇가지로 보이는거는 단풍나무고 파란색으로 보이는 나뭇가지가 있는데 그거는 자작나무예요 자작나무로는 화를 만들고 단풍나무로는 화를 만듭니다 뭔소리야! 단풍나무는 화를 만들고 자작나무는 화살을 만듭니다 오! 메이플시럽이다 시체도 해자네 아 너무 잔인하잖아요 말하는게 와 시체도 해자네 정사가 좀 심한데 어 깜짝이야 아 나 진짜 놀랬어 와 와 순간 늑대인줄 알고 어 여기있네요 자작나무 이걸로는 화살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도 건조시켜야되요 벙커에서도 마릅니다 네 근데 벙커를 필요한 아이템은 다 챙겼고 굳이 다시 갈거 같지는 않아요 바람이 역풍이라서 이동속도가 굉장히 느리네요 음 나 지금 너무 따뜻한걸 후 바람 따위 시시해 죽고 싶어졌다 정수차려 자 아까 우리가 왔던 곳 크게 삥 돌아서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어요 밧줄을 타고 내려올 수는 없었기에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그래서een 오케이 맞아요 이제 자러가야죠 조금 위험합니다 피로도가 낮으면 좋은 거 아닌가 어어어 그러면은 피로도 말고 피로도의 반대를 뭐가 있을까 피곤하지 않은정도 정신력 스태미나 스태미나는 또 다른계념이라서 이 오른쪽 밑에 있는게 스태미나고 으으으으후러пон рем안 정신력이 낮아지고 있어요 지금 빨리 자야됩니다 멀정도 흐흐흐흐흐 자아 내가 돌아왔다 얘들아 오래 기다렸지 으응 우리 애기 아직 해가 질 때가 아니고 피로도가 조금 남았기 때문에 알차게 시간을 활용해보도록 합시다 두시간이야 하아아아 아아아아 아아아아 다 읽었어 버려 날씨도 안좋고 굉장히 어두워졌군요 자 잠을 자볼까요? 지켜봐요 흐어어어어 목말라 흐어어 꿀꺽꿀꺽 에어어어 꿀꺽꿀꺽 꿀꺽꿀 까아아아 아침인데 많이 어둡습니다 거의 새벽이에요 해와 달과의 비율이 달이 조금 더 높네요 그럼 아침 판정이 아니에요 조금만 더 자자 멀정도를 올리기 위해서 두시간정도 자면 될 거 같네요 자 해가 다시 떴죠 안전하게 3시간 책을 읽어주고 오케이 갑시다 눈이 내리고 있네요 심지어 체온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네 이야 엄청 추운가보다 지금 하지만 이정도로는 나를 막을 수 없다고 볼 봉가죽 얼마나 말랐나 한번 보러갑시다 지금쯤이면 아마 한 50% 정도는 말랐을 거예요 레이텔 야! 뭐야 잠깐만 시야 왜이래 이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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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반데? 오반데? 어? 그래도 집을 찾았어 다행히도 오늘은 책만 열심히 읽어야겠다 신선한 내장이 56% 건조되고 봉가죽은 23% 건조됐네요 미안합니다 5일이 아니었네요 12일이었어요 한참 남았습니다 신선한 내장이 5일이네요 내장으로 뭘 만드냐면 실을 만들 수 있어요 내장으로 실을 만들고 그걸로 낚시줄을 만들거나 아니면 옷을 재단할 때 필요합니다 그럼 내장 좋은 거 아니에요? 좋은 거니까 지금 말리고 있잖아 아! 깜빡했는데 여기서 말리는 김에 다 말리자 이것도 말려야지 나뭇바지들 과장나무 단풍나무 나를 연마하는 것 또한 숙련도가 있습니다 숙련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나를 가는데에 시간은 엄청나게 줄어들 거예요 지금은 한번 가는데 17분이나 걸리죠 계속 하다보면은 한 3분이면 갈아요 그윽 그윽 가보면 갈립니다 갈릴레이 갈릴레오 식상해 오 이것들아 뻔뻔하다 야 근데 시간이 지금 꽤 많이 보냈는데 전혀 괜찮아질 기미가 안보이네 헤엑 두시간 동안 책을 읽었는데도 아 이제 조용해졌군요 전혀 안괜찮은데? 춥진 않네 시야도 좀 괜찮아졌고 곰은 썩어서 사라졌네요 약간 슬프군 누구든지 자연으로 돌아가는 법이지 배가 살짝 고픈데 좋아 오늘은 오늘은 아주 중요한 날이야 남은 모든 열정을 다 쏟아 부어서 오케이 됐어 자 이제 남은 시간동안 저희는 급나게 열심히 낚시를 할거에요 제가 왜 모든 아이템을 이렇게 다 버렸냐면 물고기가 상당히 무겁습니다 특히 월척같은거 한번 걸렸다? 5키로 바로 넘어가요 제가 챙겨온 도끼로 뚜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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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3시간 정도를 낚시를 해줄거에요 자 한 마리 낚시줄 끊어졌어요 하나 버렸구요 이제 하나 남았어요 3시간 자 2마리 아 올척이 안걸리네 허어 약연어 나쁘지않구 후 후 오 홀리마더 승스러운 어머니 저를 지켜주시옵소서 집에 들어갑시다 오 든든한 버프를 받았어 어디 연어들 무게를 좀 볼까 어 1.5키로 1.5키로 3키로 5키로 다 합쳐서 5.5키로 정도 되겠네요 고기는 나중에 굽고 오늘은 메이플 실험 먹는 날 꿀꺽꿀꺽 자 아직 아무런 짓다 책 읽을 수 있다 없다 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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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다 잇 짇 그 잇 엉 누나 세 했 잇 잇 자, 물을 때우고 물을 2리터 만들고 요리를 연어를 구워주고요 탈 거 같아서 이 책도 못 읽겠네 뭐라도 좀 하자 아 하도 나를 갈아대가지고 지금 완전 갓 새 거야! 할 게 없어 뭔 소리지? 뭔 소리지? 뭔 소리야? 이거라도 수리해볼까? 얼마나 걸려? 45분 너무 오래 걸려 어? 다 익었다 왜 이렇게 빨리 이거? 18분 후에 끓음 오케이 야 근데 칼로리 진짜 다 쓰레기다 심심히 낚시해서 얻은게 겨우 이거야? 그게 낚시가 잘 안되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낚시 레벨이 굉장히 낮기 때문입니다 낚시도 많이 하면은 노하우가 생기고 그냥 낚시줄 넣었다 하면 바로 걸리는거지 레벨좀 볼까? 지금 레벨이 어떻게 되있나? 어 이제 조금 있으면은 도추걱은 레벨2가 되겠고 수선도 거의 다 됐네요 리볼버만 지금 레벨2고 자 우리는 이제 다시 여정을 떠나야합니다 낚시를 계속 마저 해볼까요? 낙연어 고기를 전부 다 구울거야 자 물을 만들겁니다 물이 없어요 약간의 시간이 비는데 책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얼음낚시는 이걸로 마스터군요 얼음낚시 레벨업하고 자 이제 저희는 이 주변 감색도 전부 다 마쳤고 조금 더 활동영역을 넓혀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이 오두막을 기점으로 오른쪽은 거의 다 봤어요 우리 저기 전망대에 간 곳도 기억나죠? 오른쪽 구간은 다 봤고 이제 왼쪽을 갈겁니다 근데 왼쪽은 오 식량 식량 쓰읍 맞았는데 오케이 떨었다 자 근거지 앞에서 바로 사냥에 성공했기 때문에 전부 다 해체하고 추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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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뒤져 으아 자 내장과 가죽을 버려놓고 이쪽에 올라가서 요리를 할게요 여기서 고기를 다 굽고 출발하겠습니다 새로운 땅을 개척할 때는 정말 신중해야 돼요 아무리 내가 길을 잘 알고 있는 곳이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어떤 해프닝이 일어날지 전혀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쵸 고기를 다 구우면은 한번 또 자고 일어나서 템을 정리한 다음에 출발을 해야죠 이럴 때 필요한 건 뭐다? 책이다 그 많던 책 거의 다 읽었네 사슴고기가 정말 효율이 극강입니다 곰고기만큼은 아니지만 기생충 감염 위험까지 따진다면은 먹을 수 있는 고기 중에선 현존 최고죠 그래 봤자 싸제 음식 못 따라가지만 토끼고기가 고기 중에선 효율이 제일 안 좋아해요 하지만 가장 얻기가 쉽고 불이익은 없죠 기생충 감염 위험도 없죠 오오 요리 레벨 2 됐다 그래 이렇게 성장하는 거지 청춘드라마도 아니고 왜 성장하는 거야 이렇게 뿌듯해하지? 종이더미를 이용해서 불쏘시개도 미리미리 잘 챙겨놔야 됩니다 이거 나중에 막 까먹고 안해놓으면은 불을 못붙여요 불쏘시개가 없어서 정말 위험해진다고 야이 짜식이 버텨 너 주인공이잖아 주인공 버프 없어? 자 이제 이 익은 고기들은 바로 나가서 일단 버려놔 밖에다 버려야 신선도가 천천히 깎인다는 거 저번에 말씀드렸죠 나중에 총기를 제작 가능하냐고요? 총기는 모르겠어요 총알은 만들 수 있는데 총은 제가 만들어본 적 안의 아아아아 내 아까운 고기 글도 꺼졌네 아 아 약간 애매하다 책 몇iedzieć 몇분 남았어 불량 3시간남았네? 충분해 한시간 빡세하게 읽고 한번 더 읽을 수 있겠는데 아 피곤함이 물 마시고 자고 일어나서 물 2리터 끓이고 그리고 출발할게요 열 한시간 오로라가 떴네요? 하지만 저희에게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아직도 오로라가 유지가 되고 있네요? 물 좀 마시고 물 맛이나 소리 리얼이다 이거 다시 불을 붙여줍니다 자 로즈 힙 열심히 주웠죠? 이거를 가지고 선질한 로즈 힙을 만들 수 있어요 24개 필요해요 젠장 8개 모자라네 자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어요 물 있고 고기 있고 장비도 다 갖췄고 나무 뗄감 다 있죠? 확인했고 갑시다 기다려봐요 추워요 아니야 그냥 빨리 가자 뭐지 이거? 산피 사슴 덕분에 되게 알차게 파밍을 했네요 봄가죽은 다음에 가지러 오겠습니다 12일동안 말려야 돼서 아직 말았어요 아 저 지금 이거 몇일차냐냐면요 13일차에요 얼마 안됐어요 자 여기에서 쫙이 굉장히 수상해보이는 기찻길 터널 보이시죠? 저길 가지 말고 여기 내리막길로 내려가줍니다 여기는 제가 정말 많이 했던 맵이고 가장 기본적이고 난이도가 낮은 맵이어서 제가 위치를 알고 있지만 평소에는 원래 이렇게 못 다니죠 어쨌든 위치는 알고 있음께 여기 아 수말도 별로 없는데 육포는 고기 말려서 못만드냐구요? 잠깐만 아 밑에 진짜 많네 육포는 못만들어요 싸제음식입니다 생존자들이 남긴 음식으로는 가져갈 수 있는데 근데 그걸 직접 만들지는 못해요 오 아까 약간 모잘라서 못했던 로즈힙 여기 있네요 맞아 파밍해주고 이걸로 뭘 할 수 있냐면 열매를 먹을 수는 없구요 차를 끓여서 마실 수 있어요 그러면은 진통제나 항생제 같은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나중에 뭐 언젠가 필요하면은 보겠지만 지금은 약이 많이 있어서 직접적으로 끓여먹거나 할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내가 목이 너무 말라서 비상시에 먹어서 이제 수분을 섭취할 수도 있구요 진짜 나무들밖에 없잖아 지금 지형이 그래서 맵을 모르면은 그냥 바로 길 잃는 겁니다 완벽하게 알고 있지 않으면은 진짜 힘들어져요 이때는 무시하고 그냥 갈게요 소리만 들으면 정말 위협적이지만 거리를 유지하면은 저 친구가 먼저 공격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자 여기 지금 이렇게 왼쪽이 살짝 정사가 져있는 언덕이 있죠 여기 이 능선을 따라서 가다가 여기를 갑자기 위로 올라가면은 여기 바위 있는 곳으로 이렇게 올라가면은 가면은 진짜 지구 끝까지 쫓아올 셈인가 본데 가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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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어디에요? 어! 여기 있다 여러분 찾았어요 기뻐해주세요 제가 제가 틀리지 않았습니다 맵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해도 하다보면은 되게 무서워 내가 내가 맞는 길인가 너 너 슬슬 짜증난다 진짜 지구 끝까지 쫓아올 셈이니? 좋아 아 짜증나게 늑대산 갈 예정 있냐고요? 아 늑대산 그건 나중에 아주 나중에 가겠습니다 나중에 지금은 계획 없을 자 여기가 바로 타밍 하기가가 정말 좋다는 울가미 샌얘꾼의 오두막이에요 여긴 정말 가져갈게 많습니다 자 벌써부터 리불고 탄약이 저를 반갑게 맞아 주고 있죠 아 군용 휴대식량 모든 모든 먹을 수 있는 것 중에서 최고의 효율을 자랑하는 예스 라이플타냐 내가 이거 먹으러 여기 왔어 좋아 자 요리 스킬 업해주는 책도 있구요 그래요 여기에 낮은 확률로 총이 있는데 다행히도 총이 있네요? 는 이미 총을 제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굳이 가져갈 필요가 없습니다 으으으으 파밍은 대충 다 끝난 것 같네요 자 이제 대망의 중고 열기 여기에서 어떤 희귀한 아이템이 나올지 몰라요 레이텔 됐으 제발 좋은거 넵 와라이구이히 어어? 자떼쓰 빨리 도망쳐 여기서 좋은거에요? 좋은걸 쓰면 제가 자떼쓰 이러면서 나가겠습니까? 다 쓰레기였어요 방금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쓰레기들만 나왔어요 돈이 여기에서 제일 필요없는거 내 기억상으로 여기에 시체가 하나 있는 걸로 기억하는데 어 맥스의 마지막 저항 야외에서 생존하십시오 죽었죠? 아 저사람이 독서를 소홀히 해서 죽은거에요 아 좋은 깨달음 와 잠시만 저기서 늑대가 데이트하고 있는데? 죽여버려야겠다 와 감히 데이트를 해? 미쳤구나 니네가 들어와 오빠가서 혼내줘 오빠가서 혼내줘 꺼져 니 오빠가 갔어 잘가라 누러운 커플들 는 유부남 못됐어 당신이 가정을 파탄했어 걱정하지마 저거 데이터 쪼가리야 자 돌고 돌아서 아까 봤던 기차 레일이 쭉 이어져있던 그 터널로 돌아왔습니다 여기에도 먹을게 좀 있어요 바람이 좀 많이 불고 있기 때문에 빠르게 파밍하고 빠징했습니다 아 근데 체온이 다 오르고 있네요? 좀 따뜻해졌나봐요 다시 내려가네요? 추워졌나봐요 다시 올라가네요? 다시 내려가네요? 바람이 지금 매서워서 바람이 안 부는 벽 쪽으로 붙으면은 체온이 오르고 아니면은 체온이 떨어지는 상황인가 봅니다 바람이 많이 부는 날에 밖에 나가면요 옷이 내구도가 꽤 빨리 달아요 그냥 일단 날씨가 안 좋다 그러면은 옷의 내구도가 무조건 빨리 답니다 일단 기본적인 데는 다 돌아다닌 것 같고 일단 이 맵 신비로운 호수 쪽은 거의 다 둘러봤습니다 볼일이 끝났어요 벙커도 찾았었고 큰 나뭇가지 캐는 거를 잘 못 봤는데 효율이 안 좋나요? 급할 때 아니면은 안 캐는 게 낫죠 왜냐면은 큰 나무 쓰러져있는 나무를 캐면은 좋은 장작을 얻을 수 있는데 조금 커다란 나뭇가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그냥 나뭇가지 세 개?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근데 그런 거를 시간을 몇 분을 투자해서 부숴가지고 얻느니 그냥 바닥에 돌아다니는 나뭇가지 찾는 게 훨씬 낫거든 아 이거는 이거는 이제 두꺼운 나무를 얻을 수 있어요 이런 거는 이제 요리할 때 또 캐는데 45분이나 걸려서 시간 관리를 잘 해야됩니다 이런 거 말고 약간 앙상한 길다란 나뭇가지 있는데 그런 것들이 나뭇가지 어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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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는 세 개밖에 안 줘 이런 나무 나뭇가지 형 돌아왔다 나 나 나 컨디션 왜 이렇게 쓰레기지? 들어가서 좀 먹고 마시고 조금만 자고 세 시간만 자자 염자 위험이 치료 되자마자 다시 걸렸어 장난 아냐? 이럴 때 커피 한 잔 마셔주면 개꿀이지 하아 자 우리는 이제 굉장히 머나먼 여정을 떠날 겁니다 어딜 갈 거냐면요 이 맵을 벗어날 거예요 저번에 맨 처음 시작했을 때 맵이 대충 한 9개 정도 있었던 거 다들 확인하셨죠? 맵이 정말 다양하고 엄청 넓게 있는데 호수는 거의 다 파밍이 끝났기 때문에 이 신비로운 호수를 떠나서 조금 덜 안전한 곳으로 이동을 해볼 겁니다 어디로 갈 거냐면 저도 몰라요 거기가 어딘지 몰라요 그냥 가는 거예요 물어보지 마세요 저 초보니까 그래서 돌아가야 될 거 같아요 나뭇가지를 말리고 있었다는 현실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지금쯤이면 다 말랐을 텐데 그건 가져가야지 최대 며칠 생존했냐고요? 백일은 넘겼던 거 같은데? 백일 넘기고 퍼짓거리 하다가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었다 낭떠러지에서 떨어져 죽은 것도 아니고 낭떠러지에서 어떻게 어떻게 내려왔는데 살았어 원래 밧줄을 타고 내려가야 되는 골짜기였단 말이야 근데 밧줄이 없어서 갇혀 죽었어요 올라갈 수 있는 수단이 없으니까 요즘에는 패치가 또 되게 잘 돼가지고 낭떠러지에서 떨어진 그냥 죽더라고 예전에는 지형지물을 잘 타서 이렇게 조심조심 내려가면 살았었거든요 어떻게 내려갔는데 다시 올라갈 방법이 없어서 모닥불 열심히 불 키워놓고 또 밟고 뒤졌습니다 근데 여기가 어디예요? 저기요? 여기가 어디죠? 이럴땐 수츠로 위치 확인을 하고 싶지만 이렇게 시야가 안 보일때는 수...이 안 써집니다 가시성이 낮은 상태에선 지도를 볼 수 없습니다 꼼수를 다 차단을 해놨죠 대단하죠? 지도요? 지도 이거 애들 그림 수준이라서 지금 내가 어딨는지도 몰라 스프레이도 똑같나요? 아니요 스프레이는 좀 유용하죠 이런 상황일 땐 애초에 이런 상황에 나가지를 않으니까 스프레이는 뭐 그까진 의미는 없고 제가 막 어디죠? 어디죠? 해도 대충 알아요 길 보시는 분들 재미를 위해서 약간 헤매는 척 했습니다 여기가 어디죠? 안녕하세요 여기가 어디죠? 아 깜짝이야 와 나 안개 속에서 무슨 검은 기운이 나오는 줄 알았어 저 벗 디버프 저거 여러분들도 깜짝 놀랬죠 갑자기 중간에서 뭐 이상한 거 튀어나와가지고 뭐야 저거 저 따구로 나와 개 깜짝 놀랐네 이씨 자 여기에다가 가지를 버려놨었죠 말랐나 봅시다 81% 54% 이런 수렁탱 푸렁탱푸렁탱 이게 안 마르는 거야 내장은 말랐네요 가죽은 하나도 안 말랐고 근데 여기 위치가 안 좋아 회수해서 가져가겠습니다 해가 지기 전에 갓댐으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저 약간 큰일 난 거 같아요 방향 감각을 상실했어요 여기 어디에요? 보시는 분들 재미를 위해서 약간 헤매는 척 했습니다 뭐야 밧줄이 있네 아 이 밧줄이 우리가 저번에 탔던 그 벙커 있는 밧줄인가 보다 되게 이상한 방향으로 보고 있었네요 멀 정도가 바닥나고 있다 일단 빨리 잘 수 있는 곳을 찾아야 돼 어떻게 해서든 침낭은 있죠 근데 침낭을 아무 길거리에다가 그냥 털썩 깔아놓고 자면 바로 얼어 뒤져요 입 돌아가고 목 돌아가고 팔 돌아가고 척추 돌아가서 죽는거지 뭐 아니 에반데 아니야 진짜 그렇게 죽어 자 돌아왔고요 동굴에서도 어느정도 건조시킬 수는 있으니까 꾸지런히 내려놓읍시다 아 좀 걱정이에요 근데 와 안죽었다 아 이게 동굴이어도 안심할 수가 없는게 얼어 죽을 수 있거든요 갑자기 엄청 추워지면 내가 옷이 지금 완전한 상태가 아니어서 물론 좀 좋은 장비를 어느정도 먹기는 했지만 약간 도박이었는데 다행히도 괜찮아졌네 다 아무것도 안보인다 그냥 여기서 쭈욱 가면은 집이 보일거에요 집 조체가 집이 시 뭔 소리야 와 나 방금 소름 돋았어 와 귀가에서 늑대소리가 와 ASMR인줄 알았네 이 위친 일단 집안에 들어왔고요 뭐하죠 이제 할게 없는데 책 도 못읽고 이럴때는 침대를 더듬더듬 찾아서 한시간을 자는겁니다 쓰읍 자 낮판정이 됐죠 달과 해의 위치가 거의 동등한 상태면은 낮판정인데 책을 읽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나가면은 초아침이라 너무 온도가 낮아요 그래서 조금 더 책을 읽고 자 밝아졌죠 밖으로 나가면 늑대 어딨어 늑대 없네 자 가자 이제 갓댐으로 늑대가죽으로 뭘 만들 수 있냐고요 늑대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코트요 여기서 땜까지 가는길은 굉장히 루즈할겁니다 뭐 딱히 뭐 할것도 없고 이미 파밍도 다 했기 때문에 다 돌아왔다 자 땜에 도착을 해서 가죽과 노목을 떨권넣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굳이 여기까지 와서 이걸 떨궈냐 하면 이제 이것들을 재료로 활용할 수 있을 때 이 작업대가 필요해요 이 작업대에서 작업을 해야되는건데 여기서 바로 이걸 만들 수 있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화살을 만들 것 같으니까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화살초 여기다 두고 갈게요 오케이 갑시다 자 우리는 새로운 여정을 가지 말고요 추우니까 개정비하고 가겠습니다 화살에 깃털이 들어가는데 깃털은 어디서 얻어요? 시체 주변에서 까마귀가 날고 있는데 그 까마귀들한테서 나온 깃털을 줏을 수 있습니다 지금 9개 줏었죠 생각보다 되게 흔해요 그래도 막상 안 줍고 있으면 나중에 막 찾으려고 하면 없지 가자 얼어 줍진 않겠지? 안되겠다 한숨 자고 가자 왜 이런곳에 숙소가 있는건지는 모르겠지만 2시간만 자 저 필요한거 찾고 이 친구가 참 부러워 눈만 감으면 그냥 바로 잠들잖아 평소에는 한번도 눈 안 깜빡거리다가 눈만 감으면 바로 그냥 기절 자 이제 우리는 산골짜기를 거쳐서 다른 마을에 갈거에요 점심 바짝 차리세요 지금부터가 진짭니다 이제 정말 순식간에 잡될 수가 있어요 맞좋은 차 자스로 변신! 자 기찻길을 계속 따라가다보면요 전복된 기차를 하나 찾을 수 있어요 저기 있네요 고철은 딱 하나 정도만 있으면 좋습니다 비상용으로 쩔지레! 헉! 뭐야 내구도 100%짜리야? 개쩡걸? 2%짜리 찾기가 쉽지 않은데 자 이거 81%짜리는 버려두고 기름통이 1.46리터 내가 가지고 있는 기름통은 2.29리터 내가 조금 더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굳이 저거를 다 들고 갈 필요는 없고 내 것만 들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나 말투 왜 이러지 고철이 있으면 뭐 할 수 있냐고요? 기분이 좋아져요 뭔 소리지? 자 여기에서 쭉 가다보면은 아까 전복됐던 기차와 함께 땅떨어지를 발견할 수 있는데 이 나무가 하나 넘어져서 다리가 됐어요 다리를 건널 수 있는데요 가다가 오른쪽을 딱 보면요 여기 전복되어 있는 기차 일부를 볼 수 있는데요 저기가 장식이 아닙니다 내려갈 수 있어요 바로 저길 통해서 저 보여? 저 돌뿌리? 불룩 솟아있는 저 크고 아름다운 돌뿌리가 보이냐고 저기에다가 이제 로프를 연결해서 갈 수 있는데 지금은 등산로프를 제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갈 수 없습니다 선로가 이렇게 연결이 돼 있다는 거는 선로를 따라서 쭉 가다보면 반드시 뭐가 있다는 얘기잖아 계속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지금 주변도 좀 둘러볼까? 아마 여기 동굴이 하나 있을텐데 여기에서도 생존자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무너진 화살과 토마이터사 포켄베인 리볼베다냐 그 등산크로프크 등산크로프크를 얻었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끄러워 넌 할 수 있어 난 너의 힘을 믿는단다 레이텔 아 안될거 같애 안될거 같애 안될거 같애 안될거 같애 안돼안돼 노 노 다시 동굴로 돌아갑니다 자 여기에서 아이템들을 다 떨어볼게요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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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다는 뱃살은 안 버리고 아이템만 버리고 있는 따 따 따 따 따 지름은 어떻게될지 모르니까 나두고 침낭도 어떻게될지 모르니까 나두고 램프 안되고 총들도 안되고 나무 좀 필요하려나? 어떻게될지 몰라서 진짜 어떻게될지 모르는게 이 덜렁닭하거든? 갑자기 날씨가 안좋아지면은 잣대는거에요 빨리 갓갔다오 가 가 가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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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시간 자고 2시간 자라니까 왜 침낭을 주워 임마 2시간 자고 날씨가 괜찮아졌죠? 등산 로프 가지고 빠르게 가봅시다 걱정된다 아 이럴 때가 제일 긴장돼요 내가 뭔가 큰일을 하려고 할 때 제발 날씨가 도와줘야될텐데 제가 저기를 이렇게 목숨을 걸고 가려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정말 얻기 힘들다는 그 전설 아이템이 저쪽 아래에 있어요 100%의 확률로 맞습니다 전설의 누룽지탕 바로 그것을 얻기 위해서 이 게임에도 아이템 등급이 있나요? 아니요 그냥 얻기 힘들어서 자 로프를 설치하고 내려가볼게요 내려가는 속도 실화해? 너무 느린데? 이거 이러다가 피로도 모자라서 못 올라오겠는데? 오야 나 이거 진짜 죽겠다 자 일단 빠르게 갑시다 자 전설 아이템 바로 삼광탄입니다 이거 올라갈 수 있는건가? 어? 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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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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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차 뗐어 이거 어떡하냐? 일단은요 이 길 따라서 쭉 가볼까? 여기 쭉 가면 동굴 나오는걸로 알고 있는데? 커피 다 마셨었나요? 다 버렸죠 바닥에 가볍게 하려고 일단 장전 해놓자 이거 여기 동굴이 있어요 동굴이 동굴이? 도끼 없지 나 와.. 도끼를 안가지고 온건 진짜 선 넘었다 괜찮아 난 멀쩡하게 갈 수 있을거야 일곱 시간만 자고 너무 많이 자면 목이 굉장히 말라지기 때문에 이 정도면 충분하죠 한밤중이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춥지 않으니까요 날씨가 다행히 좀 도와줬네요 어둡지만 달빛을 벗삼아서 너네 뭐 좀 보이냐 올라갑시다 야 너 왜이렇게 속도가 느려 이거 손 힘이 안되는데? 올라가는 수 밖에 없어 올라가는 수 밖에 없어 가방이 무거워서 그런게 아니라 손 힘이 낮아서 그래요 와아 이거 밑으로 내려가야겠다 안되겠다 다시 다시 처음부터 와아 나 지금 온몸에 땀나 나 방금 죽을뻔했어 안되겠어 어 좋은생각이 났어 아직 내가 어떤 사고를 당한건 아니기 때문에 자동 저장이 안됐을거에요 그치 지금 막 자고 일어난 상태죠 약간 편법 쓴거 같아서 마음이 좀 찝찝하긴 한데 스태미나를 채우면서 천천히 걸어간 다음에 스태미나가 많은 상태에서 올라가면 충분히 올라갈 수 있을거란 말이지 아까 내가 천미가 좀 뛰어들고 손에 힘이 없는 상태였어 힘이 빠져들어 자아 아이고자 손아귀에 힘이 어느정도 있나 한 번 볼까 어 충분해 아까는 한 반 정도밖에 없어서 위험했었지 지금 Rein Worf 가자! 다 왔다 다 왔어 아! 우와~~~ 내려 우와 좀 쉬었다 가자 여기서 조금만 자고 갈까? 한 두 시간 두 시간 자야겠다 좋아 다시 올라가자 조금만 힘내 제발 으... 으으으.... 으으... 으.... 으으.... 으으.... 하아.. 해냈어 해냈어 야 해가 거의 다 뜰거 같은데요 지금? 많이 못자겠네 멀정도 어케하냐구요? 자러가자네 걱정하지마라 형이다.. 계획이 있다 아무것도 안보여 아이템 떨궈놓은거 안보여 아이템 아 뭐 이렇게 많이 떨궜어 나무를 수츠로 만들 수 있나요? 있습니다 지금 이게 숱을 만드는 과정이에요 네 가자 날씨가 아주 좋네 안녕 토끼야 토끼야 해치지 않아 진정해 진정 내 눈앞에 한번만 더 눈에 띄면 지시는거야 알았지? 진정을 하든가 내 눈앞에서 조용히 사라지든가 와씨 옷이 신날하게 젖고 있군요 어우야 이거 진짜 장난 아닌데? 야 빨리 가야겠다 흠 흠 흠 흠 네 얼렁다크는 점프가 없습니다 흠 천하라니여서 괜찮을 줄 알았지? 천자를 다 뚫렸어 이런 재기랄 으아아아 바위 사이로 바람이 송송 들어와 이거 어떻게 된거야 템프 완전 잘되는 바위야 이거 그나마 지금 옷이 많이 따뜻해서 날씨가 이 지경인데도 체온이 한 칸 정도밖에 안 달고 있네요 오 세 칸이네 잘 된거 같은데요 안그래도 역풍인데 지금 어떡하냐 이거 까마귀 폭포 가교 정말 조심해야됩니다 이게 지금 시야가 어두워서 잘 안보이실텐데요 완전 낭떨어져요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높은 곳에 다리 하나 그냥 떡하니 만들어 놓은건데 중간에 무너져있습니다 이따구로 어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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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사히 잘 건넜고 진짜 터널이다 이제 난 살았어 했는데 바로 터널 밖으로 내쫪였어 터널도 거부하는 남자 플레이 그는 과연 어디로 가고있는것일까 괜찮습니다 사람은 그렇게 쉽게 죽지 않아요 걱정마 걱정마 형은 강하다구? 징굿 음.. 이거 조금 위험한데? 진짜 가겠다 라고 할 줄 알았니? 안타깝게도 여기에 매번 내가 다 꿰고 있다고 이 열차 하역장 나무로 가려서 잘 안보이는 이 바로 오른쪽 건대이나 있어요 어이구 따뜻해 마음 소리가 아주 잘 지구만 오늘 하루는 여기에서 묵어야겠군요 바람 땜에 밀리기도 해요 가만히 있는데 막 밀리거나 그러진 않구요 바람이 부는 방향 따라서 걸으려고 하면 이동속도가 대폭 감소되기는 합니다 자.. 일단 재정비를 도와줘 먹을 것도 좀 먹고 피곤함도 아직 여유가 좀 있고 으으으.. 뭐해야되지? 책을 읽자 요리 레벨 보다 불을 붙이는 레벨이 훨씬 시급하죠 3시간 동안 막 3개 책을 읽어줘 날씨가 좋아지길 기도하지만 그냥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군요 소리만 들어도 알겠다 야 바깥에 지금 개판이라는 것을 2시간 더 읽어줍니까 와.. 날씨 미쳤네 아직 해가 지기 전이어서 뭔가 하나정도는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시간정도 책을 읽어주면은 딱 맞겠지...... 읽었냐? 읽은거야? 읽은거 성공한 것 neighborhoods 성공했네. 미득! 오케이 알차게 보냈고 자 이제 잡시다. 딱 11시간 자면 되겠네. 이른 아침이네요. 날씨는 괜찮아진 듯. 하지만 밖에 나가기에는 지금 너무 어두워서 2시간 마저 읽어주고 해가 다 뜨면은 버리고 출발 식량은 충분한데 이제 물이 부족하네요. 아까의 날씨와는 비교도 안될 만큼 화창한 날씨 좋군요. 1인칭에 3D 멀미 있는 사람도 할 수 있나요? 심한 사람은 못할걸? 애초에 3D 멀미가 1인칭 게임하면서 생기는 거잖아. 또 화면이 아예 안 흔들리는 수준은 아니어서 랜턴도 소모품인가요? 내구도 자체가 달지는 않구요. 기름이 달아요. 기름을 계속 충전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도착한 곳은 해안고속도로 이제 여기에서 또 거점을 잡고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서 작업을 하게 될 겁니다. 여긴 뭐하는 곳인데 이렇게 길이 잘나있지? 이상한데? 보통 길이 이렇게 잘나있으면 뒤에 뭐가 있거든. 어어! 뭐야 너! 깜짝이야. 따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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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짝 떨어졌는데 왜 이렇게 아픈 소리가 나냐고? 니가 등에다가 32kg짜리 배낭을 매고 있는 상태로 한 5kg 정도 행군했다가 저 정도 높이에서 이렇게 폴짝 뛰어내려봐. 으어! 소리 안 나오나? 낙땜 있습니다. 진짜 낮은 곳에서 떨어져도 낙땜이 생길 수 있어요. 아이스박스에 뭐가 있지? 헉! 물통! 너무 좋고 어! 뭐야 리볼버 탄약이 하나가 덜렁있네 역시 덜렁덜렁 덜렁다 그 나가자 사냥하는 거 보고 싶다고요? 나가지 말고 계속 방송 보고 있어봐 무조건 나와 진드근히 보고 있으라구 여기가 아까 왜 해안 고속도로인데 차가 안 다니냐고 어떤 분이 물어보셨는데 이제 곧 고속도로가 보일 겁니다. 지금 고속도로 옆에 있는 산을 제가 타고 있는 거고요. 이 산에서 내려오면은 고속도로가 보여요. 음식도 유통기한 있죠. 오랫동안 두면은 바로 부패합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상해요. 그럼 혹시 실제처럼 캔은 유통기한이 많나요? 네 엄청 많습니다. 빨리 썩는 거는 내가 야생에서 채취 않고 고기 이런 것들이 맛 빨리 상하고 사제 음식은 진짜 천천히 썩어요. 포장돼 있는 것들. 음식마다 유통기한이 다 달라요. 생각해보니까 덜론다크 되게 퀄리티 높다. 진짜 많이 신경 썼데 자 여기가 고속도로입니다 여러분. 근데 고속도로 바로 옆에 집이 있네요. 생각해보니 고속도로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자 일단 집에 도착을 했고 호랑이는 없고 늑대랑 곰은 있어요. 보호적이지 않은 동물들이죠. 사슴도 있고 사슴은 도망가기 바쁘고 도로는 있는데 차가 없네 이따가 많이 보게 될거야 차가 많이 다녀요? 그럼 멸망한거 아니지 않나? 차는 많은데? 다 멈춰져 있는 고장난 차죠. 헉! 뭐야 개쩌는거 먹었어. 종결템이잖아 이거 됐으 좋아 한층 더 따뜻해졌군 은행 강도 같이 생겼어요 여기서 우리는 한가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은행 강도들은 초위를 잘 타는 사람들이다.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입고 은행을 털러 온거다. 사람들이 이 패션 보면서 막 은행 강도 패션이다 은행 강도 패션이다 하는데 은행 강도 패션이 아니라 이게 원래 덜렁 다크 패션이고 은행 강도들이 덜렁 다크 패션을 따라온거야 따라온거야 너 아주 거짓말이 18단이구나 쟤 넘어가지 않는군 날씨가 정말 좋네요 바람 한잔 안불고 하늘 봐라 지지네 자 아까 사냥 보고싶다고 했던 사람 나와 이것이 사냥이다 봤지? 후원 성취했으니까 빨리 후원해 아 여기 언제 다 둘러보고 있냐 아 늑대 개많아 진짜 엉덩이 샷 야 쟤 엉덩이 맞았는데 어떻게 안 죽었냐 강철 엉덩이인가 사냥했는데 고기 안 가져가냐고요 나 늑대 고기는 취급하지 않습니다 제 입은 고급이라서요 냠냠냠 먹어주면 칼로리를 상당히 많이 섭취할 수 있죠 역시나 한 방에 안 죽는군 아 좀 어그로 풀리면 또 쫓아오고 어그로 풀리면 쫓아오고 아주 지랄 지랄 지랄을 해 좀 아 씨 총알을 몇 발을 사용하게 만드는 거야 아까워 죽겠네 헤드샷 한 방 아니에요 리볼버는 지금 제가 리볼버 장총 조명탄 이렇게 있는데 장총이 헤드샷 맞추면 한 방이고 이건 뭐야 덩어리 통조림이네 한 알이 여섯 갠데 발사는 왜 세 발 해요? 내가 세 발 당겼으니까 아 여섯 발 장전하면 여섯 발이 한 방에 나가요? 샷건이세요? 뭐야 그 기적의 논리는 야 그러면은 뭐 개틀린거는 백발 충전되어 있으니까 한 번에 백발 나가나보네 부와악 아니 그건 맞네 1초만에 백발이 다 발사되니까 이 맵은 정말 파밍할게 많습니다 정말 부지런히 돌아다녀야 돼요 그만큼 찻될 확률도 높죠 여기는 토끼섬이라고 해서 토끼가 정말 많아요 토끼도 가죽을 얻을 수 있고 그 가죽으로 굉장히 따뜻한 손장갑을 만들 수 있습니다만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려움으로 저는 이 건틀릿으로 만족하고 살겠습니다 건틀릿도 사제에서는 종결템이에요 조명탄은 늦대에 쫓으려고 있는 거예요 네 곰한태도 효과 직방입니다 근데 함부로 쓰기는 좀 애매해요 탄이 많이 없어서 아니 어떻게 바로 나가는 현관문 옆에 서랍장에 냄비가 들어있을 수가 있는 거죠? 난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패치야 무조건 한 방인가? 어 무조건 한 방인 것 같아요 스쳐서 안 죽는 거는 내가 본 적이 없네 생각해보이죠 되게 아무 말 없이 집중하면서 파밍한다 이런 복장으로 남의 집을 뒤지고 있는 강도 플레임 물이 얼마 없네요 아니 물은 없는데 왜 이렇게 먹을 것들이 많아 이거 좀 줄여야겠다 자 오늘은 처먹는 날 하하하 마구마구 처먹어줘요? 변기 물 마실 수 있죠 왜 변기 물 더럽니? 변기 물이 더러워? 맞아 더러워 근데 여기에서는 물을 얻기가 힘든걸 게임에선 다행히 깨끗한 물이래요 뭐 어쩌겠어 게임에서 까라는데 까야지 아 아따 천도 많이 들고 있네이 수리를 좀 해볼까요? 이거 수리할 때 됐다 바느질 아이씨 바느질 스킬도 빨리 늘려야 되는데 아이씨 제발 성공하게 해주세요 왜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이때까지 잘 해봤잖아요 이게 실패를 하면은 숙련도가 오르는게 아니라 성공을 해야 숙련도가 오른단 말이야 그래서 실패하면은 그냥 아니 개XXXX 난 차라리 실패했을 때 숙련도가 올랐으면 좋겠는데 그래야지 좀 뭔가 별로 잃는 느낌이 안들잖아요 아 그래도 숙련도가 올랐네 이러면서 좋아하지 안그래? 나만 그렇게 생각하니? 다 고쳤다 오! 수선 레벨 2 됐네요 어휴 벌써 한밤이네 자자 11시간 자고 세이씨 버더소다수 세이씨 버더소다수 일어나자마자 탄산이라니 입냄새 개 오질듯 그러고보니까 너 이빨은 땅냐? 주인공아 그건 비밀입니다 대단한 녀석 나가볼까요? 프랑키네 음 수호호 자 여기에서 지도 한번 그려주고 자 이제 우리는 어 깜짝이야 아 늑대인줄 알았네 이씨 아 개놀랐네 저기 끝에서부터 싹 둘러볼겁니다 바다에 빠지면 죽나요? 꼭 덜렁다크를 구매하셔서 직접 실험해보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한번 빠져보고 나한테 알려줘 덜렁다크 무료배포 안 받으셨어요? 사신거임? 무료배포를 언제 했어요? 덜렁다크를 저는 이거 4년 전에 출시 하자마자 샀어요 흐구다 흐구 니가 돈이 없는거겠지 너는 이거 살 돈 없어서 무료배포 때까지 기다렸니? 이 딜 흑우라고 놀리고 있어 흑우도 능력이 되야되는거란다 쉑쉑 헉 사냥에 성공했어요 늑대가 야 그만 처먹어 제꺼야 그거 해체를 하고 한시간이 걸리네요 으 징그러 얘도 해체는 해놓자 오 라이플 타냐? 좋은걸 얻었군요 내 장전소리 듣고 지기면서 도망갔죠? 이게 생존 본능이라는건가봐 염자는 걸리면 어떻게 되나요? 염자에 지금 걸린게 아니라 염자에 걸릴 위험이 있다는거에요 이게 덜렁다크 처음 보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혼란스러워 하시는건데 최대 무게가 넘어가게 들면은 염자 위험이 뜹니다 그게 염자가 걸린게 아니고 그냥 무게가 처가됐다는 뜻이에요 말그대로 염자에 걸리면은 못 뛰죠 절뚝절뚝거리면서 이동속도 감소하고 약으로 빠르게 처방을 해야됩니다 고기 안가져가네요 네 괜찮아요 먹을게 많아서 모든거를 다 챙기려고 욕심부리면은 덜렁다크에서 바로 사망입니다 이동속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물품의 무게가 차 못 타요 다 방전되어 있어요 올 겨울에 우리나라 진짜 엄청 혹한이었잖아요 근데 전기차들 다 고장난거 아세요? 강남 도산대로는 비상등을 켠 채 꼬리에 꼬리를 물고 서있는 차들로 가득합니다 몇 시간째 차 안에 갇혀 옴짝달싹 못하던 일부 운전자는 아예 차를 도로에 두고 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전기가 온도가 엄청 내려가면 다 고장이 나요 전기가 잘 안 흐르거든 시동도 안 걸리는 차들 되게 많아서 보험사에서 이번 겨울에 막 몰랐다고? 오늘 플레임티비를 보면서 지식이 함층 더 늘어났구만 아주 유용한 방송 플레임티비 많이많이 홍보해달라구? 자 길의 끝에 한번 찍고 여기에서 쓰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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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다 보면서 갑니다잉 주이 이 게임에서 얻은 지식을 실제로 활용하려고 하지마세요 아니 그거는 뭐 예를들어서 발을 뼀어 붕대를 감았어 그럼 막 멀쩡하게 걷잖아 이 캐릭터는 근데 그런 거를 실제로 적용하지 말라는 거지 온도가 떨어졌을 때 전기가 안 통하는 거는 상식이야 상식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지 여기에서 일어난 일이 무조건 거짓이라고 판명을 하면 안 되고 탈 거 없습니다 여기에서 믿을 거는 저의 튼실한 두 다리뿐 자 여기는 아까 우리가 들어가지 않았던 또 다른 집입니다 한번 쌓아볼게요 그러고 보니 오로라 뜨면 전기가 흐르는데 자동차는 작동 안 하죠 네 자동차는 작동 안 하고 자동차 안에 있는 라디오는 작동이 돼요 집들 창문은 언 거예요 깨진 거예요? 언 거예요 적어도 바람이 들어오진 않잖아 아 깜짝이야 이씨 아 진짜 개놀랐네 야 너 길 되게 잘 찾는다 나 죽이려고 지금 사람이 만들어놓은 다리 건너고 있는 거야? 뛰어올려면 제대로 가야지 아 빛나갔어 리볼버 총기 레벨 3 야 너 왜 그렇게 이상한 데로 가 친구야 야 미안해 정신 좀 차려봐 야 산만한 친구네요 아 나에게 총을 맞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의 무빙이었어? 어 짜식 오버워치 좀 해봤나보군 와 나 이런 집 처음봐 아무것도 없어 왜 램프 켤때는 그냥 맨손이에요 게임 그래픽에 한계지 않을까? 그것이 매우 거슬린다면은 제작진에게 꼭 항의하시길 바래요 솔직히 나도 좀 거슬려 뭐야 저건 개밥 왜 개밥을 저딴 곳에 숨겨놨어 싫은 아이템인 줄 알았잖아 아이고 다 쓰레기밖에 없네 물 좀 마시고 가자 램프도 엄청 높게 든다고? 램프는 원래 높게 드는 게 맞아 근데 여러분 램프 안 써봤죠 램프는 원래 눈가 바로 옆에다가 둬야 돼요 그래야 뭐가 좀 보여 램프는 불빛이 막 랜턴 같은 게 아니고 잘 안 보인단 말이야 여러분들 방학해서 지금 아침 일찍 제 방송 들어온 거죠 그렇구나 아침인데 젊은 친구들이 많이 들어온 거 같아서 돌아왔어 방학하니까 좋냐 얘들아? 근데 그 전부터 계속 방학 비스무리한 거 했었잖아 인터넷으로 강의 듣고 방학이나 방학 아닌 거나 크게 별로 다를 거 없을 거 같은데 아 그래도 언제 불려갈지 모른다라는 불안감과 방학은 완전히 이제 안전하다 약간 그런 심리의 차이인가? 엄청 다릅니다 그 심리적 압박이 그래 근데 난 지금의 학생 세대인 분들이 진짜 안타까워요 여러분들한테는 되게 좋겠지만 일단 공부를 그렇게 막 열심히 등교를 하면서 안 해도 되니까 그것만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좋을 수 있는데 여러분들 세대의 그 교육 수준이 되게 낮아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절대 공부를 소홀히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들과의 그 친구들끼리의 교류도 거의 없어져서 사회성도 좀 떨어질 수 있고 그냥 지금의 학생분들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될 것들을 제대로 못 누리고 있는 느낌이에요 절대 그냥 공부를 안 한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잃고 있는 게 더 많아요 아 얘가 언제 또 너보고 수준이 낮대 낮아질 수 있다고 했지 그러니까 공부를 게을리 하지 말라고 말을 또 아로 말했는데 어로 알아듣고 또 헛소리 떠들고 있네 저거 제발 사람이 말하면 사람의 그 말하는 뉘앙스를 제대로 파악을 해 이상하게 해석하지 말고 어이 깜짝이야 이씨 아오 놀래라 이씨 빡치게 하고 있네 사람 개밥을 늑대한테 줄 수 있지 않아요? 어 모르겠네요 안 해봤는데 아마 안 될걸요? 늑대들한테 고기를 줄 순 있어요 생고기 미끼같은 걸로 이렇게 툭 던질 수 있습니다 난 형처럼 스트리머로 활동하고 싶어 해! 하고 싶으면 해야지 잘 할 수 있겠어요? 넌 못 할 거라고 막 비아냥대는 게 아니라 할 수 있으면 꼭 해 꿈을 이뤄야지 막상 하면은 나처럼 되게 아무 생각 없이 게임하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래도 꽤 쉽지는 않을 거야 그거는 알고 하는 거 맞지? 그거는 충분히 알 거라고 믿어요 여러분들이 솔직히 완전 철없는 어린 애들이나 아 저 사람 게임하면서 돈 되게 쉽게 버네 라고 생각하겠지만 여러분들은 아니잖아요 인터넷 방송을 많이 본 사람들이고 얼마나 많은 생각과 노력이 필요한지 그리고 만약에 인터넷 방송에 대해서 잘 모른다 할지라도 그게 좋아 보이면 시도를 해 봐 의외로 자기 자신한테 굉장히 잘 맞을 수 있잖아 여러분은 정말 지금 엄청 젊은 세대고 뭐든지 도전할 수 있는 나이에요 도전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일단 차도로를 쭉 따라서 가고 있는데 별거 없죠? 저희가 지금 가야 되는 곳은 주유소인데요 거기를 본거지로 삼을 겁니다 내가 지금 간절하게 바라고 있던 게 뭘까요? 물이네요 물이 없네요 변깃물 떠가자 들 게 많다고? 그럼 행복한 줄 알아야지 어딜 지금 건방지게 찡찡대고 있는 곳이야 이거 어디예요? 아 주유소까지 다 왔네? 자! 오! 깜짝이야! 컴온요! 어서와 어! 와! 잠시만! 어이씨 이 자식이? 총을 맞추긴 했는데 어깨가 맞았어 출혈에 걸렸으니 치료를 해야 되겠죠? 눈대를 감고 어 항생제를 사용해서 감염 위험을 낮춥니다 왜 실패했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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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생제가 아니라 빨간약을 발라야 되는데 빨간약이 없다 아 일단 이 일대에 있는 모든 늑대들 다 조지겠습니다 어... 아... 여기에 제가 본거지를 깐 이유가 있는데요 무스가 가끔 조금 적은 확률로 출현을 하는데 오자마자 무스가 있네요 아 근데 무스는 좀 되게 위험한 생물이라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아... 아... 두방이나 맞췄는데 안죽었네 어... 근데 도망가지 않아요 더이상 이게 너무 가까워지면은 저 친구가 저한테 들이대면서 공격할 수 있거든요 아... 나 지금 너무 피곤해서 에임이 너무 많이 딸린다 잡았다 와... 대박 시작부터 자 무스... 는 정말 덜롱다크에 나오는 모든 야생동물 중에서 가장 희귀하고 가장 좋은 친군데 얘가 왜 좋냐면은 이 친구의 가죽이 정말 유용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아... 일단 고기가 40kg예요 40kg 헥... 분해하는 데만 2시간이 걸리네 이거... 그냥 해 네... 2시간쯤이야 자... 등분하고 이 신선한 무스가 5kg 5kg 날씨 무슨일이야 와... 10kg짜리야 이거? 와... 너무 무거워서 안되겠어 무게를 정리를 좀 해야될 것 같아요 조금만 더 들어가면 온거지니까 그냥 저 아무 짐이나 들어가지 말고 저기까지 갈게요 쫙... 엄청 수상하게 생긴 이글루 같은 곳 있죠? 저기가 정비소인데 할 수 있는게 정말 많아요 늑대 10마리 잡기? 어... 쉽지 않은데 액수가 너무 커서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에... 처음으로 들어왔고 여기 굉장히 넓은 공터가 있죠? 여기에다가 말릴 것들을 깔아놓을 겁니다 바로... 요거죠 10일동안 말려야돼요 무려 10일동안 자... 어마무시하게 큽니다 무스가 아주 열심히 잘 말려보도록 하죠 일단 다 뒤져보자 어? 쇠톱이 있네? 나 이때까지 아직 쇠톱을 먹은 적이 없지? 어... 오늘 처음 얻었군요 일단 가지고 있겠습니다 근데 원래 이런 도구들을 전부 다 들고 다니는 건 정말 멍청한 짓이에요 왜냐면은 무게가 너무 무겁기 때문이에요 이걸 다 들고 다니기에는 잘 쓰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이번엔 좀 무게를 비우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잠깐만, 나 아직도 감염 위험이네 어 이건 이건 좀 위험하다 아 나 이거 이대로 잠들면 안되는데 이거 100% 감염되는데 먹어볼 수 있는거 빨리 먹어버리구 식anse Game 아하하하하하하하하하 식중독까지 걸렸어? 야wer 기리네 일단 항생제 먹구요 이거 먹도 자야겠다. 이건 이건 답이 없다 아 내가 감염이 이게 걸려본적이 없어서 아 녹색수염이 잠깐 나갔다오면은 될거같은데? 잠깐만 기다려봐 아 너 상대할시간 없어 한마리 아 근데 열마리나 잡으라고? 너무 많은데? 총알도 모자라 제발 빨간약이 있기를 바라며 여기서 구급상자를 찾아서 뒤져야되요 제발 약좀주세요 약 약 약 한마리 났네 나 진짜 이대로 죽는건가 아 일단 피로도가 다 떨어졌어 아 일단 자자 어쩔수가 없다 자자 자고 생각하자 잠을 자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감염됐습니다 치료하지 않으면 죽을 수 있습니다 이제 지속적으로 이게 계속 달거에요 빨리 치료를 해야되는데 우스곡이요? 아 지금 그게 중요한게 아닙니다 아 붕대는 감염이랑은 상관없어요 출혈이 걸려서 제가 아까 붕대를 사용했고 지금 감염은 빨간약이 필요하거든요 어? 감염이 되서 항생제로 이제 되네? 항생제 먹어 이제 여덟시간을 자면 되네요 아까도 됐었다고? 아냐 아까는 빨간약이었어 상처 부위에 바르는 빨간약 아까도 내가 실수로 항생제 먹었는데 아무 효과가 없었단 말이야 좋아요 아까는 너무 정신이 없어서 제대로 돌아보지도 못했는데 와 와 아이스크림 와먹고싶다 존맛탱인데 열마리 언제 잡노 쇠질에 필요 아 내 본거지에 다 버리고 왔구만 자 여기에 먹을 것들 정말 많죠? 이래서 본거지로 사는거에요 여기가 음료수도 진짜 많고 정말 유용한 아이템들이 많이 있답니다 아 아니 어떻게 하나도 없앨 수가 있어 유용한게 가면 아직 해결 안됐죠 해결됐어요 약으로는 해결됐고 이제 여덟시간을 자면 됩니다 진짜 아이템 안된다 근데 아니 하나도 없어 아니 하나도 없다고 라이프 탄피가 왜 여기 있죠? 탄피는 필요없어 탄이 필요해 에에에에에에 왜 왜 왜 왜 탄피 어어어 어어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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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에에에에에에 내 눈은 뭐 속이지 고기... 자 일단 고기를 좀 파밍하러 갑시다. 라고 하기엔 너무나도 무거운 몸무게였다. 무게를 좀 비우고 갑시다. 자 버릴 것들은... 거의 모든 먹을 것들 다 내려놓으면은 무게가 많이 빌 거예요. 아니 근데 빨간약이 왜 없는 것이오? 그리고 나 왜 몸무게가 안 줄어들어? 왜 뭐 뭐 내가 뭘 그렇게 많이 들고 있어? 옷이 문젠가? 이런 것들이 문젠거 같은데? 일단 책들도 다 내려놓시다. 책들만 해도 무게가 어마어마하죠? 냄비 내려놓고 기름 내려놓고 침낭 내려놓고 와 근데 침낭은 진짜 웬만해선 안 내려놓는데 뭐 코앞에 갔다오는 거니까 괜찮겠죠? 별일 없겠지? 하자마자 나가서 바로 물어뜯기고 막 자 떼는게 아주... 내장도 여기다 내려놓고 가자 이제 나 몸무게 몇이야? 22! 좋습니다. 딱 두개만 들고 오면 될 것 같네요 자 10키로 20키로 하아아아 아 줄네무가 하아아아 아까 잤던 집에 가스레인지 위에 뭐가 있었는데 봐달라고요? 제가 지나친 거면은 100%의 확률로 쓸모가 없는 거였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쓰레기입니다. 자 와서 여기 안에서 여기 안에서 분해를 할 거예요. 칼로 키로의 고기를 고륙하고 아따 맛좋은 고기가 눈앞에 와아 아주 좋군요. 삭삭 써는 소리가 굉장히 듣기 좋죠. 나 체력 계속 단다. 잣댔다. 나 좀 자야겠어. 오늘은 바쁘게 움직여야 하니까 일단 8시간을 자고 트렁크 연다고 쇠지르 때 가지러 가지 않았어요? 어 근데 이제 목표가 바뀌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저희는 이제 잡시다이. 8시간 잠을 푹 자고 일어나면은 HP도 가득 채워져 있지 않을까 감염이 치료가 됐네요. 아 근데 HP가 정말 많이 날았다. 야바이 야바이 어두워. 여기 어디야. 벌써 밤이야? 아니 8시간밖에 안 잤는데 왜 한밤이 됐죠? 다시 두 개를 가지고 옵시다. 어? 아직 해가 꽤 쨍쨍하네요. 어 내장 겁나 많아. 징그러워. 하아아아아아 하아아아아아 무거워 이것도 가져갈게요. 이게 필수로 필요해요. 지금. 지금 상황에서. 너무 무거워서 뛸 수 없어요. 이제. 무게가 47kg. 제가 들 수 있는 최고의 몸무게보다 10kg가 넘어가 버리면 뛸 수 없습니다. 으아아아아아 이동 속도도 엄청 감소되구요. 다 왔다. 근데 밤. 밤중에도 이게. 도축이 되나? 해보겠습니다. 오 한밤중에도 되긴 되네요. 뭐지? 석봉이 엄만가? 나는 고기를 썰테니 너는 글을 쓰거라.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열심히 캐왔던. 나무를. 여기에서. 불을 붙여서. 다 구울거에요. 불을 붙여보겠습니다. 확률이 굉장히 낮네요. 그냥. 촉진제 쓰겠습니다. 호오오옵. 파이어. 여기다가. 고기를. 두개를 올려주고. 이걸 다. 구우려면은. 상당한. 시간이 걸릴겁니다. 모든. 장작들을. 다. 집어넣고. 1시간. 20분 뒤에나. 다 구워지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장작을 좀. 패울게요. 1시간. 30분. 딱이다. 뭐야. 오로라가 떴네요. 오로라가 떴을 때. 이 주유소로. 들어오면은. 컴퓨터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건. 별로. 중요한 얘기는 아니고. 오. 뭐가 무거워. 엄살이야. 자. 연료를. 더. 집어넣고. 고기를. 구워줍시다. 이거. 존맛탱이에요. 진짜. 아주 좋습니다. 배나 지어서. 일하기도. 정말. 적합하군요. 약간. 한밤중에. 불이. 들어와있으니까. 기분이. 묘하죠? 덜롱다크에서는. 정말. 쉽게. 볼 수 없는. 그런. 요소였는데. 오. 저작권. 위험해. 위험해. 자. 이럴때. 필요한게. 뭐냐면. 나무막대가 아니라요.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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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아. 진짜. 왜 안집어지는거야. 한시간만 읽자. 8분. 8분이면은. 이런거. 총 닦아주면 딱이죠. 어때요. 딱 됐죠? 이제 물도 없기때문에. 물도. 만. 헤이 냄비. 컴온요. 냄비. 냄비. 오케이. 냄비를 찾았는데. 손에. 내장이 들려졌을때. 아차 싶었다구. 고기도 마저 굽고. 한시간 책을 읽구요.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하긴. 총을 닦아야지. 헉. 이거. 내구도가. 77%네. 생각보다. 정말. 많이 이용했군. 잠깐만. 정신없이. 청소하다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난거 같은데. 아유. 이거 언제. 깜짝이야. 아. 태워먹을뻔했어. 25분 뒤에 끓는데요. 그러면은. 이거 한. 세 번 정도. 청소하면 되겠네. 청소 스킬 상승. 청소도 많이 하다보면은. 실력이 느나봐. 9분 후에 끓음. 이제 숯돌로 나를 연마해주고. 좋아요. 2리터짜리 물이 완성되었습니다. 바로 골각골각 마셔주고. 저 엄마 탱스. 물을 다시 만듭니다. 고기 또 먹어. 아우 맛있어. 이제 다 익은 고기들은. 더 이상 쓰지 않을 거니까. 내구도. 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어 무서워. 여기 다른 세상 와있는거 같지 않아요? 내려놓구요. 진짜 사고싶은거 아닌데. 고기 어. 고기 어. 어이. 오로라가 꺼졌어요. 너무 타사먹을수 없음. 안되에에에에에에엥. 나의 무스 고기잠. 짱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아, 이런 거를 계산을 잘했어 손해보는 일이 없어야 되는데 참 아까 주운 내장은 안 말리시는 건가요? 아! 제가 내장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 동물 가죽으로 옷을 만들려고 하면은 내장이 정말 많이 필요한데 가죽으로 옷을 만들지는 않을 거라서 제가 지금 만들려는 거는.. 음..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 이거 건전시킨 내장이 이미 두 개가 있죠? 무스가죽만 말리면은 이걸 만들어서 쓸 수 있습니다 뭐 막 동물가죽 옷들 이런 거 보면은 옵션이 되게 괜찮아요 나름 괜찮은데 단점이 수리를 할 때 그 해당 동물의 가죽이 필요해요 그래서 유지하기가 정말 힘들고 두 번째로는 무게가 엄청나게 많이 나갑니다 능력치에 비교를 했을 때 무게가 진짜 엄청 무거워서 그렇게 좋다고도 말을 못해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우 나 좀 피곤하네 어떡하냐? 3시간 정도는 더 해야되는데 아 근데 바깥 날씨가 좋아질 기미가 안 보여 아까부터 계속 휘물어치고 있네 자 이럴 때 필요한 거는 잠 하아 잘 잤다 정말 정확하게 한 시간만 딱 자고 칼같이기상 날아갔ome 바로 골아떨어져서 9시간 스트레이트 꿀꿀텟네 잣대죠 그러면? 고기를 꽤 많이 구웠어요 다시 바깥에다가 날씨 노 확인할 경우 고기를 좀 버려주고 가아 trainings 추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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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실 하났나 혹시 이불 밖은 위험해 아니 근데 날씨가 진짜 왜이러냐 밖에다 두는 의미가 있냐고요? 자연 냉장고죠. 집 안에 있는 것보다 밖에 있을 때 신선도가 훨씬 오래 유지가 됩니다. 그게 꽤 커요. 자잘자잘한 거였으면 그냥 내가 집에다가 두고 필요할 때 꺼내서 먹을 텐데 귀찮잖아 솔직히 왔다 갔다 하기. 근데 고기가 정말 이 실내에 있으면 생각보다 정말 빨리 썩습니다. 한 시간 또 자고 야 근데 불 안 꺼지겠지? 야 야 불 꺼졌어 우와 숱이 17개 나왔어요. 하도 많이 태워가지고 숱이 많아지면 굉장히 무겁기 때문에 16개 내려놓고 불을 다시 붙여야겠지? 절편으로 하면은 금방 붙을거야. 제발 제발 좋아. 한 번에 붙었구만. 근데 이게 한 번 이렇게 회수를 하면은 구워야 되는 시간이 초기화가 되는데 여기에 올려놓은 상태에서 그냥 불만 꺼졌으니까 시간은 그대로 유지가 되네요. 석탄이 근처에 있냐고요? 있긴 있습니다. 이, 이 맵 주변에 광산이 있어요. 거기로 가면은 석탄은 아주 쉽게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야 근데 오늘 하루 종일 그냥 날씨가 계속 끝나는데? 와 바람이 이렇게 오랫동안 부는 거 처음 봤어. 고기를 더 가져와야 되나? 아 근데 솔직히 이 정도 고기면은 이 지역 다 둘러볼 만큼 하고도 남거든요. 더 굽진 않을게요. 무수고기 저거 또 굳이 저렇게 다 고기 많다고 하는 건 정말 미련하는 거예요. 자 이제 날씨가 좀 괜찮아지면은 밖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기가 고기를 많이 소지할수록 냄새 스택이 올라가는데 여긴 안 그런가 보네요? 올라가요! 올라갑니다. 밖으로 나가면은 냄새 표시 3단계로 나올걸? 아 이런 고기를 많이 굽거나 이제 도축을 했을 때 냄새가 몸에 배는데요. 그러면은 짐승들이 저를 덮칠 확률이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죠. 저를 인식하는 범위도 굉장히 넓어지고요. 조심해야 됩니다. 다른 동물들과 불화를 겪지 않으려면은 냄새도 조절을 잘 해야 돼요. 그래도 저희에겐 훌륭한 대화수단이 있잖아요? 아 맞다 미션! 어어 근데 지금은 피로도가 많이 없어가지고 나중에 총이 흔들릴 테니까 다음날 사냥을 시작하겠습니다. 이거 그냥 한시간 자야겠는데 슬슬 밤이 돼가는구만 31분 뒤에 끓습니다. 인스턴트 식품이 지금 너무 많아. 무게가 어마어마하게 차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게 뭐가 있을까 내가 이거 다 찢어버리자. 이런거 이렇게 찢어보면은 상자 밑에 초알같은게 있을 확률이 있어요. 아쉽게도 아무것도 없네요. 자 또 밖에다가 놓고 일단 하나 마강! 냉냉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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와.. 괜찮아? 난 지금 먹을 것도 많고 마실 것도 엄청 많고 무스.. 가죽도 얻었고 여기에서 시비를 버티고 주머니를 만든 다음에 갈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남는게 시간입니다. 어떻게든 시간을 더 효율적으로 많이 많이 보낼까 고민을 해야돼요. 오로라가 또 떴네요? 아니 원래 스토커 난이도에서 오로라가 이렇게 자주 뜨나요? 희만하네 어.. 체력도 완전 다시 풀로 가득 찼다. 임승들 사나워지라고 그런건가? 그.. 그런 걸 수도 있겠다. 근데.. 장.. 장점이 좀 더 큰데 나는? 왜 오늘도 오로라야? 막 이러면서 짜증내던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애. 어쨌든 불빛이 우리를.. 감싸주니.. 아! 천이 없어? 어? 왜? 왜? 천이 없으면 만들면 되지. 침낭아 이리와. 어디 보자아 우리들의 침낭 보내버릴 침낭은 두구두구두구 이거네..? 천 10개 침낭은 매우 귀한 것입니다. 여기 천을 선사해주죠. 수리하고 어둠 속에선 수리할 수 없다고? 이런 우매한 것 해가 중천이거늘 숯돌은 그래도 갈아지잖아? fiz 어둠 속에서 양말도 소리한다 아 실패좀 하지마 제발 아니 이런 개XXX 오케이 바느질 키트가 박살났군요 바느질 키트를 내가 봉사같은 느낌이 드는데 헥? 바느질 키트가 없어 진심? 하나도 없네 생각보다 모자란게 되게 많다 지금 무게는 엄청 어? 여유가 있네? 자 오늘 아침 사냥을 나선다 빠르게 잡고 기쁨이랑 라면 먹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왜 라면 안 먹을거야? 끓여 빨리 지금 배고파 나도 두개 끓일까? 하나만 끓일까? 세개 세개 두개 끓이자 두개 두개 너무 많지않나? 응응 나 배고파 또 많이 먹어 놓고 다 먹잖아 어? 아니 두개 얘들아 다 어딨니? 레이터 아니 그렇게 많이 보이던 늑대 다 어디갔어? 어? 기가 막히네? 어떻게 된거야? 지도나 그리세요 옥히 하.. 어제 곰이 있네요 곰 조지러 가겠습니다 아 솔직히 곰 잡으면 늑대 다섯마리로 취급해주라 곰 잡기가 얼마나 힘든데요 목숨 걸고 잡아야돼 야아 도망가네? 나한테 뛰어올줄 알았는데 도망을 가? 어디까지 가세요? 저기요 아 저렇게 바위 뒤로 숨어있다가 아아 도망간다 이러고 쫓아갔다가 바위 뒤에서 확 덮칠 수도 있어 그런거 겪어본적이 있어가지고 진짜 조심해야돼 일단 곰은 내 쫓아버렸네요 총만 날렸네 야 저거 늑대 아니냐? 뭐야 저거 아까 내가 칼빵놓은 늑대 아니야? 나 물어 뜯었던 애 맞네 내가 어깨죽지 잘못 쏴가지고 나 덮쳤던 애잖아 얘 야 이거 두마리로 쳐줘 어 저기도 늑대있다 늑대 위치가 너무 애매한데 까마귀도 쏴서 잡을 수 있나요? 아니요 까마귀는 그냥 표시.. 역할만 있을 뿐 피의 판정이 되진 않습니다 까마귀가 있는 곳 주변을 가보면요 그 바로 아래에 시체가 있고 그 시체 주변에 까마귀 깃털이 떨어져있어요 냄새 스택 어떻게 보냐구요? 탭키 누르면 나오는데 지금은 냄새가 안나나봐요 그리고 지금 빨간약이 없기 때문에 이 노인 수염 이끼를 이용해서 소독약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아까 늑대를 봤는데 언덕 쪽에서 발견하면 좀 난감해지거든 더 빗나갔어 한 대만 맞췄어 얘도 나중에 과다출혈로 죽을거야 그러므로 저는 세 마리를 잡은 것이 됩니다 굿! 뛰어 뛰어와 오라니까? 아니 짖지만 말고 오라고 아 애가 왜 이렇게 소심해 오라니까? 아니야 방금 검은색으로 쪼물딱거리던거는 토끼에요 늑대가 아니라 이제 한번 들어가보자 그럼 일단 노인 수염 이끼부터 좀 처리를 해볼게요 노인 수염 3초용 봉대 이렇게 좋아요 이게 소독약이 되줄거에요 두개를 만들죠 옳습니다 붕대 두개 가지고 있고 근데 히쁨이가 라면을 아직 다 안만들었나? 왜 나 블루로 안오지? 나 녹화중이어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건가? 나 지금 여기서 여유롭게 파밍 할 그런게 없어 빨리 나가서 젖어야 돼 늑대를 아까 부르셨습니다 저 터지기 전에 나오라고 채팅으로 불렀다고? 진심? 전 과감히 5만원을 포기하고 목숨을 건지러 가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자 저번에 히쁨이의 난입으로 급하게 방종을 했었는데요 라면은 잘 먹고 왔고 계속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아 내 늑대 미션 5만원 씨 아냐 후회는 안해 라면이 너나 맛있었거든 일단 늑대는 이제 급하게 더 잡지 않아도 되니까 이 집이나 마저 조사를 해봅시다 일단 저는 크게 걱정이 없어요 무스가죽도 얻었고 병에 걸리지도 않았고 아주 무난무난히 모든게 다 잘되고 있군요 한가지 걱정인거는 옷이 너무 없군요 이번에 옷을 좀 업그레이드 해보겠습니다 응 안 나와 아 옷 좀 줘 위로 올라가서 서랍을 뒤져보면 좀 쓸만한 옷이 있지 않을까 바지 진짜 아무거나 하나만 나오면 될거 같은데 총알은 아직 못 만드시는거에요? 어 조금 더 엄밀히 말씀을 드리자면은 총알 만들줄 모릅니다 만들줄 모른다는거는 조금 잘못된 표현인거 같고 만들줄은 아는데 어디서 만드는지 몰라요 한번도 제가 총알을 제작해본적이 없습니다 재료는 다 알고 있는데 한번도 만들어본적이 없어서 그냥 안만드는게 낫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거죠 야 진짜 아이템 없다 아니도를 이따구로 해놨네 그때 사냥하려고 여기까지 왔다가 얻은것도 하나도 없고 그냥 돌아가네요 너무 부럽다아 어 뭐 딱히 할게 없으니까 낚시를 합시다 일단 무스가죽이 다 마를때까지는 시간을 좀 축내야 돼요 이따가 너무 안하구요 크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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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보이죠 저기 저기 뭐야? 전망대? 저기 나중에 갈거야 잘 기억해두라고 조용하네요 나 지금 낚싯대가 있나? 낚지도구 있다 자급자족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또 보여드릴게용 얼마나 할까요? 한 네시간? 좋아 네시간 가자 걸려라아 이런 씨 나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일단 오늘은 해가 거의 지고 있으니까요 다시 본거지로 돌아가서 잠을 청해봅시다 여길 지나갈때는 항상 긴장해야되요 늑대가 또 언제 나올지 모르거든 곰도 가끔씩 지나쳐요 여기서 은근히 정말 다양한 동물들이 지나쳐가지고 조심을 해야됩니다 얘들아 빠왔다아 잘 마르고 있었니? 우리 무스가죽 짱? 30% 아아 아직 자기애 약간 이른데 아직 해가 다 지지 않았다고 이정도면 꽤 밝잖아 다른 집들 파밍 좀 해봅시다 제발 좋은 바지 바지야 없니? 바치야 아 어 어 가고 바지만큼은 아니지만 작업바지도 상당히 좋습니다 이건 찢어버리구요 아니 그냥 찢는 것도 아깝다 30분이라는 시간 아깝기 때문에 바로 내려놓고 이거를 수리 우리 바느질 키트가 없어 어떡하냐? 바느질 키트를 찾읍시다 와 제일 급한게 여기 있었네 바느질 키트 오븐같은데 바느질 키트가 있지않을까? 음 없어 냉장고에 바느질 키트 보통 보관하잖아 그지 아 이 집은 왜이렇게 가난해 뭐가 없어 느질느질 바느질키트 아니 여러분들은 냉장고에 바느질키트 하나가 없어요? 어떻게 그렇게 살수있지? 나도 없어 잘 살더라고 근데 여러분들 바느질 할 줄 알아요? 나는 초등학교 때 기술과 가정이라는 과목이 있었는데 그때 바느질 조금 배우고 그 이후로 한번도 바느질 해본적이 없는거같은데 어 대박 내구도가 얘보다 얘가 더 낮은데 더 좋아 옵션이 이게 이게 최종이에요 내의로는 이게 최종이고 좋은데 수리가 안되네 아 아니 바느질키트가 이렇게 안보여 바느질키트도 소모품입니다 바느질키트도 소모품입니다 네 한번 바느질 할때마다 5%씩 날아요 그러니까 20번 쓰면은 끝나는거죠 성공여부와는 관련없이 그냥 쓰면은 무조건 봉거지로 돌아갑시다 아니 봉거지에 바느질키트 하나정도 있을거 같은데 왜 하나도 안보이지? 아니야 분명 있을거야 찾아보자 어! 대박사겐 역시 찾다보면 다 나온다니까 그래 이런곳 없을리가 없지 기가막히게 찾았구만 이제 자야지 통조림 한번 호로록 짭짭 다 먹어주고 침대가 어딨어 더듬더듬 자자 하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목말라아아아아아아아아아 좋아요 약간 날씨도 괜찮은데 아직 좀 춥네요 아 그렇다고 실내에서 뭘 작업하긴 좀 그런데 그래 이럴때는 차 안에서 됐어 이로써 나는 한층 더 따뜻해졌다 무게의 여유도 지금 3kg고 아주 좋아 자 이제 여정을 떠납시다 아마 풀영상으로는 안올리고 하이라이트 쪽으로 편집해서 올리지 않을까 약간 래프트처럼 오 쉣 유 마너파더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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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리 빡기우 어딜 소리지르면서 나한테 뛰어오고 있어 기절할뻔했네 무서워서 오 안달려드네 저 곰이 저에게 올 수 없는 지형에 있으면 도망가요 내가 지금 자리를 딱 잡았잖아 저 친구가 못오게 그래서 그냥 도망간거야 방금 보셨죠? 약간 뭔가 이상한 소리가 들리면은 조심해야되요 이렇게 지형이 들쑥날쑥할때 아무렇게나 돌아다니면은 내 바로 옆에 늑배나 곰이 안녕 이러면서 덮칠 수 있어 자 우리는 아까 봤던 그 전망대 쪽으로 갈거에요 저기 밧줄이 있네요? 저런 곳에 밧줄이 있냐? 저건 또 몰랐네 가보자 어 근데 꽤 높은데? 커피 한잔 마시고 가야겠다 본인이 건거 아니실라나? 아니야 나 로프 이때까지 2판 플레이하면서 딱 한번 걸었 두번 걸었구나 두번 걸었어 여긴 와본적도 없는데 역시 커피 뽕맛을 보니까 팍팍 오르는구만 어? 아주 좋아 주변에 벙커가 있을수도 있어 원래 보통 이런 로프로 올라오는곳에는 주변을 잘 살펴봐야되요 이유가 있단말이지 음 아무것도 없군 젠장 어? 어? 약간 위험했다 어? 약간 위험했다 지형이 들쭉날쭉해서 맞추기가 좀 힘들었어 저기 뒤쪽에 또 단풍나무 가지가 있네요 자작나무였네 자작나무를 잘라서 화살로 씁시다 벌렁나무 벌렁나크는 참 진짜 잘 만든 게임이라고 생각이 드는게 모든 맵 전역에 뭔가 아이템이 떨어져있어 그러니까 플레이어가 이쪽 길로 갈 것이다 라는 그런거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정말 자연 그 자체야 원래 자연에서 나오는거는 어디에서 뭐가 나올지 전혀 모르잖아요 되게 길이 아닌 것 같은 것도 가다보면 길이 될 수 있고 막 먹을 것들이 맺혀있을 때도 있고 진짜 잘 만들었어 자! 전망대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에도 꽤나 유용한 아이템들이 많이 있는걸로 기억을 하는데 여기에다가 밧줄을 만들 수 있네요 일단은 감시대에 들어가봅시다 지도 한번 그려볼까? 와 여기 뭐야 여기 감시대에는 뭐 강도가 들었었어? 여기 이따구로 돼 체기당 야생의 주방 원래 여기에도 꽤 높은 확률로 총을 거치 해놓는데요 여긴 없네요 여기에도 의자 치우면은 낮은 확률로 총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라치 나 방금 딱 말했을 때 총알 딱 나오니까 완전 멋있어 보이지 않았냐 완전 완전 널렁다 그 쌉고수 같아 보였다 방금 한 말만 아니었으면 멋있어 보였을 것 같다고? 하아 이놈의 잘람을 어떻게 가릴 수가 없구만 점점 추해지는 그 어디까지 추해질 수 있을까 그 금이 왜 있다고죠? 무섭게 계단은 시선을 한 곳으로 고정해놓고 이렇게 내려가는게 정석이죠 자 이 밑으로 원래는 밧줄을 연결을 해서 이렇게 내려가야지 정상인데 다행히도 여기 내려갈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자 내려왔죠 여기 동굴이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어 여기 있다 동굴 헬로우 하와이유 뒤적뒤적 하이 두지 세키 아무것도 없네요 그래서 한번 더 내려가면은 아주 조그마한 마을이 나옵니다 야아 곰 내가 죽였다 총 맞췄던 곰이 여기에서 뒤졌네 정수리 미간에 빠악 51% 얼어있네요 일단 곰 가죽이랑 매장이랑 곰고기는 음 음 나중에 하고 나이프로 잘라서 말릴건데 본거지까지 가지고 가기엔 좀 귀찮으니까 여기에다 말리겠습니다 공발바닥 고기가 맛있데요 너 먹어봤어? 먹어보았냐고 맛있는지 맛없는지 그거니가 어떻게 하니? 근데 그거 먹는거 불법이라매요 일단 가죽은 여기다가 버려놨어 기억해두세요 나중에 회수해가게 이 게임은 탈출이 목표인가요? 아니요 생존이요 탈출해서 뭐해? 사람들 다 뒤졌는데 아무도 없어 이 주변에 아무도 없다고 무서워 며칠 생존이 목표냐고요? 그냥 뒤질때까지? 살다보면은 되게 위기가 많이 찾아오거든 언젠간 죽겠지 그렇게 플레임은 유튜브에 덜롱다큼한 백편을 찍어 올렸다고 하는 네 내가 먼저 죽는거 아냐? 여기있는 캐릭터보다? 모르면 좀 개쩔겠다 아직 해가 중천이야 집에 들어갈 수 없어 이것들을 일단 챙기고요 밤이 되면은 상당히 위험해집니다 왜 위험한지에 대한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는데 일단 날씨에 대한 불확실성 날씨는 언제 나빠질지 모르는데 시야가 정말 제한적으로 바뀌는 밤에 날씨가 안 좋아진다? 거의 100% 사망 확정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온도에요 날씨가 만약에 좋아도 상대적으로 낮보다는 온도가 확 떨어져요 밤에 해가 지니까 셋째로 그것과 비슷한건데 이제 야생동물의 시야가 넓어지고 저는 좁아져서 더 공격받을 위험이 높아져요 넷째로 피로도가 있네요 밤에는 거의 이제 무조건 잠을 자야되니까 피로도가 피로도가 아니라 멀정도죠 멀정도 저게 다 달면 잠을 자야되는데 잠을 못자면 애가 맛이 가요 그리고 나는 지금 처음 가보는 길을 가고 있어요 여기가 어딜까요? 길이 아닌거 같은데 어? 여기로 가면은 아마 한광이 나오는걸로 가는데? 한광이 아니라 웬 컨테이너가 나오네? 어 근데 또 여기에서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있어 저거... 길이라고 할 수 있나? 어 오늘은 여기에서 야영합시다 물이 별로 없네 오.. 큰일이다 자고 일어나면 물이 자고 일어나서 생각하지 뭐 자자 크... 으... 으으으으어어어어어어어 아우park 목말라 조금만 마시고 밖에 나가서 아니야 이렇게이 뭔 소리야 아구 날씨가 불을 붙일 수 있을까? 1리터만 이렇게 물을 만들고 1시간 동안 기도하면서 책 읽으면 돼요 목이 마르면 연구에 집중을 할 수 없다고? 스파라디 내가 그 거지같은 물 마셔주마 꿀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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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이 좀 남네 한 번 더 냄비는 소모품인가요? 아뇨! 냄비는 영구적이에요 어! 바람 방향이 살짝 바뀌었어요 아 하나를 더 넣고 기도하면서 책을 읽어줍시다 바람만 안 불면 뭐 끝난다 오케이 바람의 방향 정말 중요하죠 바람이 이쪽에서 열의로 불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뒤로 숨으면은 바람의 방향 때문에 이렇게 방한 효과가 좀 있어요 이렇게 보이죠? 오른쪽 위에 바람이 부는 걸 막고 있다 근데 여기서 이렇게 나가면은 바람을 다시 맞고 있어요 그 표시가 사라집니다 날씨가 조금 꾸리꾸리한데 아 이 길이 너무 궁금하단 말이야 여기 한 번 가보자 그랬더니 전망대 나오는 거 아냐? 게임이 진짜 너무 리얼하면은 따져야 될 게 너무 많아서 불편하잖아 근데 딱 덜롱다크는 기분 좋게 신경 써야 될 것들만 딱 있는 것 같아요 생존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요소들만 있고 아 여기가 탄광이네 찾았습니다 여러분 광산을 막 뭐 아 뭐 이런 거까지 신경을 써야 돼 이런 거 별로 없고 딱 기분 좋게 와 이건 정말 디테일하다 라고 느끼는 요소들만 있는 것 같아요 제뿔 언덕 탄광입니다 탄광에서 뭐가 나오냐고? 뭐 나름 유용한 것들이 있죠 장비 같은 거라든가 옷들도 있고 뭐가 나올지는 몰라요 완전 랜덤이라서 그렇게 얄밉게 얘기하니 너 근데 공포게임은 아니어서 뭐가 나온다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분위기에 비해서 총알이 있네 빨간약 빨간약 하나만 주지 바느질 키트 언제 또 모자라질지 모르니까 잘 챙겨놉시다 라이프 타냐? 아주 좋구요 아 여기 길이 좀 복잡한데 이 친구도 비를 잃고 죽어버렸거든 총은 권총 장총 조명탄총 내 얼굴 총 있어요 얼굴만 들이대도 동물들이 죽어나가죠 극한의 공포 그게 내 얼굴 5달러 총이죠? 오케 하란노 아주 똑똑한 친구구만 자 곧철이 있고 지금 아직 낮이기 때문에 여긴 굉장히 어두워 보이지만 낮 판정입니다 낚싯바늘을 좀 만들게요 좋은 도구를 이용해서 시간을 대폭 줄이고 이 낚싯바늘로 낚시도구를 만들어줍니다 동굴에서 나오는 이 웅웅소리 좀 듣기 안 좋네요 그쵸? 공포 앙 M3 앙 2 여기 어디야? 너무 이상한 데로 빠지고 있는데? 난 길을 잃고 싶지 않아 아니 너무, 너무 깊은 곳으로 돌아왔는데 돌아갈까? 하... 어떻게 해야되지? 아저씨 거기서 뭐해요? 아주 좋아 아, 진짜 너무 멀리 와버렸다 이렇게 된 이상 돌아가지 않는다 길 나 있는대로 쭉 가보겠어 여기가 어디더라? 딱 나갔는데 여기가 행복한 마을 머시기면은 난 이제 잣된거야 그대로 돌아가야돼 돌아가 행복한 계곡으로 나와버렸네? 큰일이 나쏭 뭐 왔던 길 다시 되돌아가는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긴하니까 저기가 난이도가 정말 높은 곳이에요 함부로 나가면 안되는 곳이야 아, 그대로 돌아가야돼 시간 뺏겼다 여기가 어디야? 랜턴 기름 얼마 안남았는데 괜찮아요? 그러게? 언제 이렇게 바닥이 났대? 아, 어디보자 잠깐 내려놓고 그치? 아, 방금 제가 기름통을 내려놓은 이유는 기름통이랑 랜턴 기름통이 있으면은 기름통에 있는 기름을 먼저 쓰거든요 얘가 근데 그러면은 랜턴 기름이 통 무게가 따로 있어요 기름이랑 랜턴 기름 통에 무게가 따로 있는데 그게 무게가 좀 무겁습니다 그 랜턴 기름통에 있는 기름을 먼저 쓰려고 저 통을 잠깐 내려놓은 거였어요 일종의 공략이죠 이제 여기가 어딜까요? 이해 못했는데 다시 설명해주세요 그럼 네 얼굴 다시 보기 뭐든가 내가 다른 사람이면 모르겠는데 매니저가 그러니까 좀 빡쳤 날씨가 안좋은건가 지금? 아, 조금 안졌네 가도 되겠지? 공거지로만 돌아가면 되니까 빨리 가자 그땐 몰랐어요 내가 그렇게 개고생을 하게 될 줄은 그냥 광산에서 날씨가 조금만 더 좋아지길 기다렸으면 좋았을텐데 어? 뜸비라 이 야생의 들개같은 녀석? 아 왜 무빙치면서 아이씨 깜짝 놀랐네 정면으로 나를 내 두 눈을 똑바로 응시하고 뛰어오라고 그렇게 옆으로 왔다갔다 하지 말란 말이야 어디서 기교를 부려 진짜요 개빡치게 지금 날씨가 제 뇌상태와 같군요 아 좋은 폭풍가 야 날씨가 잠시만요 이거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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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하게 안좋아지는데요?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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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은거지 이거 여기가 어디야? 아우 아 다리 개박살날 뻔했다 방금 오호 진짜 위험해 어 나 이거 떨어져도 되는건가? 어 으으읏 아 아 다리 부상은 빨리 내려가 빨리 내려가 그리고 다행히 지금 옷이 엄청 따뜻한편이라 한가롭게 화품을 하고 있네 조금 나름 버티곤은 있는데 아니 앞이 안 보인다고 앞이 버리는게 중요해? 니 목숨을 버리자 그래 좋은 생각이다 편안해지자 우리 와 이거 진짜 플래그 회수 개쩌네 나 진짜 죽는건가? 아니 어디야 여기가 나 지금 맞게 가고 있는건가? 공거지가 나와야되는데 슬슬 나와야되는데 여기가 아닌가? 어 여기 맞는거 같아요 어 닿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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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개만노 역시 나란 남자 덜렁다크 보인걸 여기에서 이제 고기 덩어들이 있을거야 어 여기있다 어때 소름끼쳤지 방금 내장 두개만 들고가자잉 여기에서 신선한 내장 묘목과 공가죽을 말려줍니다 조용조용 하면서 좀 긴장감이 있죠 덜렁다크가 그런 맛에 보는거지 진짜 재밌어요 하는건 재미없고 보는건 재밌어 으흐흐흐흫 자 이제 남은 두시간을 요리를 열심히 공부를 해서 레벨업 왜이낫 레벨업 왜이낫 레벨업브? 아니 이게 모니잉 하 신선한 무스가죽은 이제 50% 말랐네 정말 말리기가 힘들구나 제가 저번에 말씀을 제대로 못드렸는데 이 무스가죽을 통해서 만들 수 있는거는 무스가죽망토와 무스가죽 가방인데 제가 이걸 만들거라고 했죠 이게 왜필요하냐면 제 무게한도를 5키로를 더 늘려줍니다 엄청난거에요 이거는 생존에는 정말 초필수 아이템이구 그러면 이제 뭘해야되지? 나는 이제 잠을 자면 안되고 책을 읽어야지 아니 아예 자는게 아니라 책을 읽어야지 아아아아아아 너무 졸려서 연구에 집중할 수 없어 실패했어 잠시 후 잘거야 열두 시간 잠을 청합니다 흐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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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villain 얘 얻나 아 뭐야 아 이 놀랴라 사방 천지가 다 늑대야 내 주변에 늑대 4마리 있었어? 아 왜 다 ㅈㄹ하리야 아이 들어와 들어와 죽고 싶으면 아이 자식들이 내가 둔감해진 틈을 타서 아주 그냥 아 내가 고기를 들고 있어서 애들이 지금 몰린건가? 그럴 수도 있겠다 싶네요 어 탭키 누르니까 지금 냄새가 3단계죠 집 안에서 수확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왜냐면 모든 일을 다 집에서 진행을 하면은 집에서 그만큼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 굉장히 안 좋을 수 있어요 바로 밀실 공포증 무슨 소릴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어 밀실 공포증 그거 걸린다고 그냥 좀 있어보이게 말하고 싶었어 자 요리를 시작하지 고기 굽는 동안 뭐하지? 초록 단풍나무 묘목이 96% 건조됐네요 음 나쁘지 않아 자 이제 저게 마르는 대로 생존용 화를 만들겁니다 다섯 시간이라는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소요될거에요 밀실 공포증은 무슨 디버프인가요? 안 걸려봐서 모르겠어요 그냥 밀실 디버프가 생길 수 있습니다 라는 것만 알고 있고 걸려본 적은 없는데 한번 걸리면은 집에 안 들어갈려고 할걸? 내가 예상하기론 그래요 밖에서 24시간을 버텨야돼? 안그러면은 안 들어갈라 그래? 소름인데 아아 집에 있다가 게이지가 다 차면 죽어요? 밀실 공포증으로 사망을 한다고? 흐으으으으으으 집에 못 들어가는 정도가 아니라 죽는구나 그렇대요 그리고 원래 이게 이제 인게임이니까 좀 약간 실내만 있으면 너무 게임이 쉬워지니까 페널티를 하려고 밀실 공포증을 넣은거지 원래 저런 집에서는 밀실 공포증이 안 생겨요 밀실 공포증이 뭐냐면 광짝같이 정말 좁은 곳에 딱 갇혀서 숨도 못 쉴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밀실 공포증인거에요 그치 엘리베이터 같은 약간 타이톤식으로 해야돼요 이게 실시간으로 계속 지내기 때문에 빨리빨리 해야됩니다 아아 요리 레벨 3으로 드디어 등극이 됐군요 이제 음식은 다 먹을 수 있어요 육식고기는 요리 5레벨 이상이어야 기생충 안 걸린다고? 어? 그래? 어 나 3 이상인줄 알고 있었어 잘못 알고 있었나보다 요리 캔을 두들겨 열때 칼로리 소진 없어 요리시간 10% 감소 아 레벨 5까지 언제 올려 어? 이제 좀 되지 않았을까? 허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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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얽 네 지금 보면은 이렇게 활이 있는데요 사용은 못해요 진행중이라고 써있죠 점점 만들면 만들수록 무게도 늘어나고 완성이 될겁니다 자 자 활도 종류가 있나요? 아뇨 활은 무조건 하나입니다 단풍나무 며모그로우밖에 못 만들어요 오케이 낮이 될때까지 차 안에 들어가서 영상의 시간을 가집시다 실내 페널티가 생기면 안되니까 두시간정도 멍 때리다가 자 낮이 됐죠 그럼 밖으로 나가서 들어가가지고 화를 만들거에요 아무것도 안보여 아무것도 안보여 아무것도 안보여 아무것도 안보여 아무것도 안보여 어 여긴 침대구요 어 어 어 어 찾았다 3시간 반 동안 재작 자 완료됐습니다 우리의 이 엄청나게 늠렘한 무기 화살이 없어요 초록 자작나무 며모 66% 정도 건조가 되어있군요 이것도 좀 기다렸다가 나중에 화살대를 만드는데 사용을 할거고 뭔가 좀 마저 말려주고 몇 프로냐? 22% 67% 진짜 더럽게 안 마른다 드라이기 없어? 드라이기? 이거 사격이 활이랑 별도인가? 아 그러네 당신은 활 쏘기에 익숙하지 않으면 특별한 기술이나 지식이 없는 상태입니다 불 근처에 두면 빨리 말라지 않을까요? 어 안타깝게도 그게 안돼요 심지어 실외에서 불 바로 옆에다가 둬도 안 마릅니다 무조건 실내에서밖에 안 말라요 어차피 저거 다 마를때까지는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으니까 앗 먹어버렸다 퇴퇴퇴 어여야야야 지지 지지 내려놀 수가 없어 차 안에서는 앗 지지 이 뒤쪽에도 집이 하나가 있어 아 근데 저기는 들렀던 기억이 있는데? 여기 여기 가지 않았었니? 어 여기 왔었네 내가 지금 현재 필요한건요 내복! 바지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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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는거 같은데? 빨간약? 빨간약도 지금은 딱히 필요없어 노인수염이끼를 얻었기 때문이지 내복바지 어! 의도치 않은 종결바지가 나왔네 어? 지금 보니까 카고바지보다 작업바지가 더 좋은거구나 아 내가 착각을 했네 작업바지가 더 좋은거였네요 내가 왜 카고바지를 종결이라고 알고있었지? 아이 나 작업바지 아까 봤었는데? 그죠? 카고바지 아까 하나있었어 괜찮은 내복이다 갈아입어 다른 사람의 채취가 묻어있는 괜찮은 내복 입고 버려 내복바지는 빨간색 내복바지가 필요해요 지금은 갯사람 코트 헉! 뭐! 뭐야 이거? 와 옵션이 개쩌네? 이게 방풍종결인가보다 이거 입고 본형코트를 안에 입자 이거 버리고 잘 썼다 다음 해보자 아 나 저 옷을 처음 봐가지고 좋은건지 나쁜건지 몰랐는데 되게 좋은거네 응? 저 위쪽 언덕에도 집에 있었지 참 잠시만 음식하카? 이건 또 처음보는거네 아 요즘 왜 이렇게 못보는 옷들이 많이 나왔어? 어 이거 되게 좋아 보이 뭐야 이거? 야 군용커트가 약간 더 좋은거 같은데? 다 수리를 해봐야지 알 수 있을거 같애 어 똑같네 옵션이 군용코트랑 구식파카랑 똑같은데 이게 방수가 더 잘 되구요 방어도가 약간 더 있어요 되려나? 미련없이 보내주자 덕분에 바느질 기술 좀 업그레이드 많이 했네요 의자 아래 탄약이 있는거 같다고? 야 내기할래? 의자 아래 탄약이 있는지 다른 것이 있는지? 문화상품권이랑 후원 내기하자 만원으로 나는 조명탄에 걸게요 콜 자 봅니다이 궁짝짝 궁짝짝 스윽 응 조명탄이야 내가 이거 못보고 지나갔을거 같지? 다 본다 아까 선광탄인줄 몰랐지요 장난으로 한마리였는데 오천원이나 선물을 해주셨군요 만원 걸었었는데 아까 하하하하 장난이고 감사히 받겠습니다 알고보니 털은거 아니냐구요? 어 여기 최종 아이템이 나왔는데 나 이거 이미 다 입고있지 않냐? 나 이거보다 이게 더 좋.. 이게 더 좋네? 그래 이게 최종이었구나 아 이거랑 이거랑 좀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약간 헷갈렸는데 이거 수리좀 해봅시다 여기서 최종 아이템이 나오네? 수리하는데도 생각보다 되게 수리가 안되잖아? 이거 이거 수리할맛이 나겠쑤 86% 이게 96%고 이게 86%인데 이게 훨씬 능력치가 좋죠 지금? 내구도가 더 안좋은데도 불구하고 일단 겉옷으로 입어줍시다 방풍효과가 되게 커서 그렇구만 이제 이거 버리고 잘 썼다 이게 난이도가 스토커 난이도이긴 한데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그렇게 템이 안나오거나 하진 않아 좀 약간 결정적일때 템이 잘 나왔어요 내가 운이 좋은건지는 모르겠는데 템이 나름 잘 나왔습니다 야.. 진짜 아이템없다 난이도를 이따구로 해놨네 몸상태가 지금 너무 좋아요 이럴때 여정을 떠나야됩니다 지금이 딱이에요 날씨도 조용하고 이쪽에 뭐가 길이 있나요? 뭐가 있는것처럼 있네? 여기 진짜 뭐가 있을것처럼 있네 땅이 뭐가 있나?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나? 불을 좀 꺼봐 위로 올라가보자 여기 허! 의외로 벙커같은게 있을지도 몰라 올라와봤는데 아무것도 안보이죠? 바로 내려가죠? 제발 발목아 삐지마라 근데 지금 원래 평소 무게보다 가벼운 편이여가지고 아흫! 이이이아아아아아아아아 뭔소리지? 뭔소리지? 뭔소리야? 손목이 뼌데? 어떻게 발목이 안빼고 손목이 삐니? 왜그런거야? 내 눈치료합시다잉 하아 진통제 헉! 안보여 여기가 어디야 오 어쩌다가 이렇게 경사가 높은곳으로 올라온거야 나는 어떻게 올라갔노? 으아 또 발목삐까봐 무서워 자 돌아서 좀 평탄한 길로 어우야 곳곳에서 여우 울음소리 엄청 많이 들린다 너무 어둡네요 길을 따라서 쭉 합시다 내가 길을 알아 갑자기 알리스타가 생각나는건 왜일까요? 여러분들 화면 좀 보여요? 보여야 할텐데 어우 근데 내가 안보여 눈아파 안되겠다 내가 화면을 잘 보이게 해줄게 이걸 한번 갈아주면은 날이 밝을거야 짜잔 아우 약간 밝아졌네 한번 더 짜자 뭐야 이거 석양이 지고있어? 눈이 이제 안보이는게 아니라 아픈데? 오 이제 확실히 밝아진 느낌이죠? 주변에 늑대들이 어슬렁거린다 야 덜렁거리는 플레임님을 위해 감작들이 한개씩 한개씩 강제산화하는 게임 맞나요? 맞아 너희들은 나를 위해 존재하잖니 짜잔 짜아악이 집 보이죠? 오늘은 저기를 갈거에요 아우 근데 무스가죽 진짜 안마른다 그래서 초반에 빨리 얻어서 다행이야 이걸 얻으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왔다갔다 할거에요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거는 따뜻한 양말과 내복입니다 작업바지도 하나 더 필요하고요 지금 굉장히 좋은 옷을 입고있지 않아요? 그런데도 체온이 많이 떨어졌네요 그냥 체온은 아무리 모든 최고급품을 다 두르고 있어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만큼 엄청 추운 때가 와요 그래서 항상 긴장의 끈을 놓아선 안되는 법이죠 덜렁다크는 안타깝게도 멀티가 없습니다 뭐 스팀에서 뭐 어떻게 편법을 쓰면은 멀티가 된다고는 하는데 스읍 직접 보거나 들은 적은 없어요 그냥 소문입니다 아 개밥 아 천을 쪼개서 뭘 만들 수 있냐구요? 어 붕대 만들 수 있어요 천으로 만들 수 있는거는 붕대가 유일하고 아니다 아니다 핵골 만들 때도 필요하고 뭐 가질굴한 것들 만들때 다 필요해요 옷 수선할때 제일 많이 들고 좋아, 이 집도 파밍이 다 끝났군 어우 덜렁닥크 물 마실 때마다 물 마시고 싶고 과자 먹으면 과자 먹고 싶어집니다 흐흐흐흐흐흐 이게 ASMR은 참 잘 돼있어 진짠 기름을 넣었구요 집이 하나가 더 있을텐데 왜 안 보이지? 어? 어? 쟤 어딨어? 바위 뒤에 있어? 아니 으르렁거리지만 말고 좀 나와봐 안 보이잖아 어? 뭐야 쟤 바위 안에 꼈어 시끄러우니까 널 편하게 해줄게 머리만 내밀어봐 바로 그냥 오케이 됐으 아우 시끄러워 내가 제일 싫어하는게 시끄러운거야 소음공예 오케이 이쪽 말하는거에요? 이쪽 안보면 100% 죽습니다 아니 물론 안 죽을수도 있어요 제가 으아아아아아아아 좋다 원래 내 기억상으로는 여기에 집이 하나가 더 있었는데 왜 지금 여긴 하나밖에 없지? 좀 길쪽으로 빠져야되나? 여긴 너무 마을쪽이고 큰길에 붙어서 가면은 집이 하나가 더 보일거야 집이 없네 집이 하나밖에 없나봐 정말로? 근데 기억이 어떻게 된거죠? 안개가 조금씩 끼고 있는데요 이정도면 괜찮겠지? 뭐 어디 좀 갈려고 하면은 날씨가 날리네 아휴 원래 이렇게 후드를 열어줘야지 내가 나중에 차를 뒤졌구나 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안그러면은 또 차를 타가지고 뒤적뒤적거릴 수 있어요 안 뒤진 차량이 후드가 열려있지는 않습니다 절대 태양고속도로를 떠날 수가 있네 아 지금은 아니야 아 나도 빨리 다른지역으로 떠나고싶은데 먼길을 떠나고싶은데 지금은 아니에요 참아야 하느니라 어 여기로는 못올라가나? 올라갈수 있을거같은데 올라아 올라가알쑤 어 있다 올라가알쑤 있다 안그려질려나? 어 그려지네 다행이다 출퇴근자에 비해 출퇴근자에 비해 맵이름이에요 정말 잘 지었죠 나의 다리 아아 아아 자 여기서는 정신을 집중하고 천천히 걸어야되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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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되었다. 어떡하냐? 이거 안걸리면은 내가 역적되는거 아뇨? 솔직히 개인적으로 식중독 좀 걸렸으면 좋겠어요. 저 지금 약간 무섭거든요? 포인트가 마감이 됐네요. 먹어볼게요. 제발 걸려라 식중독 아 걸렸다! 아 다행이다! 저분의 25만 포인트를 지켜줬어 내가 큰일날 뻔했네 자 식중독이 걸렸으면은 이제 항생제를 먹어야죠. 항생제 어딨나? 헥! 항생제 이거 6개밖에 안 남았네? 얼마 안 남았거든요. 여러분들 포인트가 아무 의미 없다고 해서 진짜 그렇게 맞걸면 안 돼요. 그래도 나와의 추억이 서린 어? 결정적인 증거물인데 뭐라고요? 그것도 다 베팅으로 딴거라고요? 이런 제기랄 자 나무 묘목이 전부 다 말랐군요? 내장 말린 것도 집어야돼 어? 건조시킨 내장이 이거 하나밖에 없어? 그럴리가 있지 내가 활 만드는데 썼으니까 그럼 이것도 말려야되잖아 아니 내가 봤을 때는 그냥 먹을 거 많잖아 차에 들어가서 시간을 때워 자 이제 작업을 해봅시다 30분 금방 하겠군 이제 화살을 그거를 이용해서 하나밖에 못 만드네 지금 화살촉이 하나밖에 없어서 뭐 어쨌든 이제 활이랑 화살이 생겼고요 이걸로 저희는 훨씬 총알을 아끼면서 애들을 쓸어 잡을 수 있습니다 화살 회수 가능하냐고요? 네 가능합니다 근데 내구도가 좀 있어요 여러 번 쓰면 부러집니다 부러지면 이제 다시 분해해가지고 다시 새롭게 만들어서 또 쓸 수 있어요 하루를 보냈으니까 이제 좀 말랐을까 95% 정도 흐어 97%야 세상에 어떡하니 한 5시간 자보자 물도 썩나요? 아뇨 물은 안 썩어요 여기에서 말랐냐? 어어어 왜 저래 진짜 난 이 마르는 거를 내 눈으로 볼 거야 말랐니? 말랐어? 말랑빵구? 왓다 1% 말았는데 무슨 3시간이 넘게 걸려 장난해? 좀 말라봐 친구야 형 이렇게 간절히 바라보고 있잖아 왜 왜 마르지 않는 거야 부끄러워서 못 마르겠다고?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짜잔 말랐 왜 안 마르지? 나갔다 들어야 되나? 부끄러워하는 거 같으니까 잠깐 나갔다 올게 내가 아 이제 또 또 해가 질라 그러네 말랐니? 안 마른 거 같은데 어? 오! 드디어 말랐어 대박 아 딱딱하게 잘 말랐죠? 음 무거운 거 신경 안 써 자 이제 이거를 가지고요 무스 가죽 가방 건조시킨 내장 두 개가 필요합니다 여기에도 마른 게 있을 거야 어 두 개 말랐죠? 자 해가 지기 전에 최대한 작업을 좀 해볼게요 얼마나 걸리지? 총 10시간이라는 시간이 소요되는군요 지금 해가 질 때까지 한 2시간 정도밖에 못할 텐데 3시간 잡고 작업을 해봅시다 해 젓쓰 오케이 8.12시간의 작업률이 남았구요 빨사 오로라 뜰 때 됐어 이거 오로라 뜰까기 봐봐 자 지식지식 소리 듣는다 이제 어림도 없지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물이나 끓이자 아니 저번에는 그렇게 잘 뜨던 게 왜 나무까지도 없네 이게 내가 혹시 몰라서 이럴 줄 알고 나무를 내가 많이 캐놨지 자 이제 남은 시간은 무스 가죽을 만드는데 올인을 할 겁니다 반영입니다 제작에 투자 어따 오래 걸리네 짜잔 자 제작이 됐고 이거를 여기에다 껴줄 거예요 오우 마얼 그러면은 무게 한도가 40kg!!! 크이잉 너무 좋다 완전 여 gün 이거 하나 만들려고,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이 말이야 이제 저희는 무수가죽을 만들었기때문에 여기엔 더이상 볼일이 없어요 이제 여정을 떠날겁니다 가방을 두개 장착할수있냐구요? 어어... 그건 제가 안해봐서 모르겠네요 그러게? 그런 생각을 한번도 안해봤네 여기에는 껴야될게 하나가 정해져있어요 귀마개를 낄 수 있거든요 난 항상 저자리에다 귀마개를 꼈었어서 무스를 두번 연속 잡아본 적이 없어요 곰가죽은 나중에 돌아와서 그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것도 마르려면 또 여기서 한참은 있어야 되는데 그럼 재미없잖아요 이제 맵 바꿀 때 됐죠 떠나자고 무스가방 내구도 있던데 소모품인가요? 아뇨 모든 아이템에는 다 내구도가 있지만 영구적인게 그러니까 내구도가 안다는 아이템이 있고 내구도가 다는 아이템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내구도가 있는데 안다는거는 렌튼 맨 처음 집었을때 30%인데 지금도 30%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내구도가 낫다고 꽂아진다거나 기름을 더 먹는다거나 그런거 전혀 없습니다 자 아까 가려고 했는데 가지 못했던 보석도로의 끝 가봅시다 저번에 광산에 들어갔다가 뭐 행복한 농장인가? 거기를 잠깐 구경한적이 있었는데 거기는 좀 나중에 갈게요 맵이 워낙 넓고 날씨가 들쑥날쑥한 곳이라서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올드아일랜드 커넥터 무너져가는 고속도로 라는 맵으로 도착했군요 고속도로인데 정말 놀랍게도 옆에 마을이 하나가 있어요 그 마을에 가서 좀 재정비를 하고 갈겁니다 왓! 아 잠깐만 너무 가까운데? 와 죽을뻔했다 아 너무 가까웠어 어우 깜짝이야 고속도로는 Library 자... 고속도로 바로 옆에 부서진 마을이 있죠 이 마을이 어떤 용도... 아 옷 찢어졌어 아 재기랄 야 너 일로와봐 어딜 내 옷을 찢어놓고 도망을 갈라 그래 지질라고 진짜 아 옷 어디가 찢어졌죠? 모자랑 양말이 찢어졌네 어떻게 다른 것들은 다 멀쩡하고 양말을 찢을 수가 있죠? 공손하게 신발을 벗고 그 다음에 물었나? 많이 되는 소리를 해! 무스가방도 찢어지나요? 네 찢어질 수 있습니다 아 그래서 내구도가 있는거네 이거 수선하려면 무스가죽이 필요하진 않고 건조시킨 가죽으로 되네요 일단 도축은 하자 도축 레벨업하게 어차피 남는게 시간이니까 무스는 잘 안나와요 그리고 저도 잘 몰라요 무스가 나오는 그 스팟이 정해져 있는데 그 아까 제가 봉거지로 사봤던 가죽을 널어놨던 그 장소 외에는 저도 모릅니다 무스가 패치로 나온지도 얼마 안됐을걸요? 내가 덜렁다크를 안 건드리지 좀 돼가지고 얼마나 나온지 오래됐는지 모르겠는데 나 때는 무스라는거 자체가 없었으니까 자 집이 다 무너져서 아무 의미 없다고 생각했겠지만 여기에 지하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나름 유용한 아이템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특히나 여기에 세탁기가 있는데 바지 하나만 나왔으면 좋겠다 에이씨 쓰레기밖에 없네 약간 지금 행동하기가 꺼려지는 시간대이기는 한데 여기에서 굳이 또 하루를 보낼 필요는 없을 것 같거든요 그냥 가겠습니다 안녕 토끼야 잘가렴 여기에 동굴이 하나가 더 있거든 여기에도 아이템이 있을거야 아 화살 한번 써보라고 아 근데 화살이 이게 좀 안좋아요 지금 활 레벨이 너무 낮아가지고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활이 하나밖에 없어요 화살이 화살이 여유가 있으면 계속 쏘면서 레벨업 하려고 했거든요 분해하기 책이 또 나왔네 이거 안 읽어질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이거 안 읽혀진다 1권이라서 응 잘 읽어 아주 유용해 유용한 지식이 쏙쏙 눈에 들어와 왜 읽히지? 나 해체 레벨 3인데 난 아직 멍청한 걸까 좀 더 가도 될 것 같은데 조금만 더 앞으로 가면은 이제 또 탄광 나오거든요 탄광에서 야영을 합시다 부서진 집 앞에 상자 하나 뒤지고 아무것도 없다는 걸 확인한 뒤 차도로 다시 빠집시다 한광에서 석탄 구할 수 있나요? 그럼요 무너진 길 어? 길이 무너졌네 자 다시 돌아가 아 으악 으악 여기 못 올라가 아야 자 여기 길 건너편으로 왔습니다 차도 한 대가 버려져 있군요 고마한테 한 방 맞으면 죽진 않아요 그니까 빈사상태됩니다 바로 거의 진짜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으면 죽을 상태가 돼요 과다출혈에 감염도 되고 옷도 다 찢어지고 진짜 그냥 끄는 게 낫겠다 이거는 죽어줘야 주인공한테 예의다 그런 상태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을 갈망하면서 생존하기 위한 생필품들이 몇 개 존재하죠 그런 것들은 내가 나중에 도마한테 물리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돌멩이로 토끼 잘 잡냐고요? 그럼 비효율적인 짓을 왜 하죠? 여기 아주 효율적인 대화 방법이 있는데 전 토끼랑 대화가 가능한 남자입니다 그대로 멈춰라 하면 애들이 멈춰요 약간 이상한 소리와 함께 이러면서 멈추던데 그리고 대화 수단에는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마법 스크롤 이게 꼭 필요하죠 한마디 나눌 때마다 하나씩 들어요 락커룸이 잠겨있다는 건 좋은 아이템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뜻 이게 뭐여 이건 괜찮지 좋아좋아 자 일단 탄광에 무사히 잘 들어왔고 왜 피로도는 전혀 달질 않았죠? 시간은 꽤 많이 흘렀는데 일단 다행입니다 피로하진 않으니까 탄광은 충분히 둘러보도록 하죠 돋보기 무슨 용도냐고? 밖에서 불 피울 수 있어요 그 햇빛 굴절 시켜가지고 쓸 수 있어 근데 날씨가 안좋으면 못써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그냥 불 붙일 때는 잘 안쓰죠 성냥 쓰거나 절편 쓰거나 무게가 여유가 좀 생기니까 아무거나 막 다 집어가고 싶게 생겼다 예전에는 아 이런건 절대 안가져 저도 안갖는다 이런 아이템들을 내가 줍고 있네 동굴에도 동물이 나오나요? 가끔 나옵니다 그리고 나오는 장소가 정해져 있어요 이 동굴은 안 나와요 이게 아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했던 석탄입니다 다른 돌들이랑 색깔이 다르죠? 우리 멍청한 주인공은 왜 바닥에 뒹굴고 있는 가방은 가져갈 생각을 안할까요? 그거보다 무스 가죽 가방이 더 튼튼하고 좋은가 보지 왜그래 애가 눈이 좀 까다롭다는데 자기가 만든 애장품 사랑하겠다는데 왜 댓글 걸어 석탄은 무슨 용도에요? 석탄은 약간 좀 고급적으로 빠지는데요 일단 일반적으로 불피우는 용도에도 쓸 수는 있는데 그런 용도로 쓰지는 않고 잔뜩 모아서 용광로에 뜯어놨습니다 용광로에서는 일반적인 불피우기로 올릴 수 없는 온도까지 불의 온도를 올릴 수 있고 불의 온도가 충분히 올라갔다 싶으면 그 용광로에서 철을 녹일 수 있어요 그래서 철을 이용해서 좀 더 유용한 도구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화살촉이에요 근데 화살촉은 조잡한 화살을 만들 때 쓰이는데 화살촉은 만들려면 좀 고급 기술이 필요해서 기존에 그냥 땅에 널브러져 있는 부러진 화살들에서 화살촉만 이렇게 척 떼가는 식으로 일반적으로 파밍을 합니다 나중에 후방 가면은 화살촉 자체를 만들 수 있다 이거죠 그리고 내가 고급 기술이라고는 했지만 지금 이게 하드 난이도잖아 베리 하드 난이도가 따로 있어 스토커 말고 그 위에 난이도가 또 있단 말이야 그 난이도에서는 그냥 필수에요 앞뒤 따지지 않고 바로 용광로로 달려가서 만들어.. 뭐야 이거 냉도 왜이래 먹고 죽을까? 와 가.. 오! 멀쩡하잖아 식중독이 안 걸렸어 이번에 배팅했으면 또 식중독 걸린다로 막 몇십만 포인트 거신 분들 막 나왔을 것 같은데 큰일날 뻔했죠 과자 좀 열심히 집어먹자 이것들이 은근 무게가 많이 나가 변과류나 초콜릿은 곰팡이가 펴도 잘 먹네요 아 근데 솔직히 이것들 설명이 뭐 썩었네 곰팡이가 편네 어쩌네 막 이렇게 나와도 이 신선도 있잖아요 이 내구도가 빨간색이 되지 않는 이상은 문제가 없어요 지금보다 더 높은 난이도에 가면 노란색에도 영향을 받을지 안될지 어떨지 모르겠는데 일단 스토커 난이도 이 하루는 빨간색 내구도가 아니면은 여기에 뭐라고 써있던 상관이 없습니다 곰팡이가 피든 뭐 누가 똥을 싸질러 논 커피라든지 전혀 상관없고 내구도만 보시면 돼요 이쯤 잠을 자야겠네요 깔끔하게 잠을 자봅시다 자 바로 아침이 됐을 거예요 정말 막 아침이 됐네 자 통조림을 먹고 나온 캔은 이쯤을 곧 버려주고 은근 무겁거든 저게 계속 여정을 가볼까요 날씨가 조금 쌀쌀합니다 청량한 해안 여기에 와버리고 말았고 솔직히 여기에 별로 오고 싶진 않았어요 여기서부터가 이제 조금씩 난이도가 올라가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내가 진짜 옷을 많이 따뜻하게 입고 있어서 초 아침인데도 온도가 원래 이때가 제일 낮을 때거든요 이게 현실 반영이 개쩌는게 뭐냐면 원래 해가 지자마자는 별로 그렇게 안 추워요 다들 아실 겁니다 왜냐면은 해로 받은 열이 지구에서 아직 덜 빠져나갔기 때문인데 초 아침 같은 경우는 해가 뜨기 일보 직전이지만 이미 해로 받은 열 에너지는 다 빠져나간 상태여서 그때가 제일 춥단 말이에요 게임도 그게 적용이 돼 있어요 옷을 좀 허접하게 입었으면은 지금 체온이 한 3단계로 빠르게 떨어지고 있었을 텐데 지금은 1단계 2단계 왔다갔다 하고 있네요 이거는 시간이 지나서 해가 뜨면은 다시 따뜻해질 겁니다 별로 체온이 떨어진다고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여기 추우면은 어디 아프냐고? 동상에 걸릴 수 있어요 동상에 걸리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생명력이 최대치가 영구적으로 달아요 어떻게 어떻게 해서 동상에 걸렸어 그러면 그 상태는 거의 100% 리겜각입니다 동상에 걸리기도 쉽지가 않아요 이미 동상에 걸렸다는 거는 내가 모든 걸 다 동원했는데 막지 못했다 이거는 게임을 포기해야 된다 이런 수준일 때 동상에 걸리기 때문에 내가 진짜 어떻게든 동상에 걸려서 한 번 버텨보려고 했거든 근데 그게 안 돼 아이 잠깐만 내가 왜 아무 생각 없이 여길 들어왔지? 여기 안 돼요 지금 여긴 좀 나중에 올 겁니다 이 맵은 광산이 좀 여러 군데로 얽혀있어요 그래도 나는 여기 지형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으니까 동굴에서도 실내공포증이 걸리냐고요? 어 그거 모르겠네요 동굴에선 걸려본 적이 없어가지고 자 우리가 갈 곳은 저 등대입니다 지금 등대를 갈 거예요 그리고 저희 앞쪽에 맞추는 엉덩이가 있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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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 나갔네요 아아 오늘 에임이 좀 영 형편이 없네 으어쌰 으어엏 이이이이이이이이이 아 또 옷 찢어놓고갔네 가슴 맞았어 쟤 아우 아 깜짝이야 되는거야 아유 왜이러세요 다들 늑대가 몇 마리야 이거 일단 급한대로 차에 들어가서 모자가 찢어지길 부직장이네 바지 찢어졌고 신발 찢어졌고 장갑 코트까지 아 여기서 수리 좀 하고 가죠? 체온 다는 속도 왜 이래요? 오우야 날씨가 이거 조금 문젠데? 오 이건 빨리 가야겠다 체온이 다 떨어지면 바로 저체온증에 걸리는 건 아니고 늑대 옷 찢어놓고 아는 실력이 옛날에 친구들이 교복 단추 풀어놓고 도망가는 거 같이 빠르군요 뭐야 왜 이렇게 야하게 놀아 너네 교복 단추는 왜 풀고 도망가는 거야 도대체 자 됐스 저체온증 위험 이게 100%에 다 차야 그래야 동상에 걸리는 거예요 일단 저는 건물 안으로 들어왔고 그래서 지금 매우 무사합니다 등대에도 파밍을 할게 정말 많아요 오오오오오 허! 아! 드디어 찾았다 최종 양말 이 찢어진 양말은 갖다 버리고요 이거를 수리해서 쓸 거예요 아 좋아요 따뜻해요 말라 옮기면 옷이나 다 수리하자 옷이 완전히 내구도가 0%가 되버리면은 수리가 안됩니다 뭐 걸레 짜게 됐다는 뜻이라서 복구가 안 돼요. 미리미리 동물들이 찢어버리기 전에 잘 수리를 해놔야 됩니다. 등대 되게 아늑하죠? 나도 등대를 되게 좋아해요. 되게 좁아 보이는데 있을 거 다 있어. 이거 봐! 침대도 있어. 얼마나 좋아. 먹을 것도 짱 많이 있네. 현실에서 등대에서 한 달을 살라고 하면은 진짜 살 수 있냐고요? 한 달 살면 뭐 해줄 건데? 1억 주면 생각해볼게. 쫘악에 뒤쪽에 기름통이 있네요? 2.25L 2.25L? 그러면은 이거를 두 개를 버리고 이거를 집어가자. 화장실이 없잖아요. 밖에다 싸면 되지. 와! 등산 양말 또 나왔어. 삼광탄 하나랑. 그렇게 찾던 최종 양말이 여기에서 두 개가 나오다니. 연료는 못 옮겨 닿나요? 네, 안타깝게도. 너 왜 벗고 있니, 이걸? 이뻐. 이것도 입고. 언제부터 벗고 있었냐, 너네. 왜 벗고 있었지? 물음표? 차에서 나올 때쯤 벗고 있었다고? 아, 그래서 추웠던 건가? 신발 찢어졌다. 감각. 코트까지? 아, 왜 벗었노? 시원하네. 암홈에 열마나서 벗었다구요. 아, 그런거야? 아, 근데 나도 요즘에 살이 쪄서 그런가. 진짜 열에서 뭐.. 열에서 몸이 많이 나와? 으핰핰핰핰. 몸에서 열이 많이 나오더라구요. 오예! 바느질 입문서. 초크 진드제. 여기 잘 보시면, 탄약이 되게 많이 떨어져 있을 거거든요? 아, 뭐 물론 랜덤이긴 한데. 잘 찾아봅시잉 하나? 고작 하나? 하나면 너무 짠데 자 등대입니다 정말 아름답죠? 아이고 천공의선 라퓨타에서 등대 만들었어요? 뭐 아무것도 안보여 아니 지도 좀 그릴라고 했는데 이씨 다음에 오지 화면을 보니까 멀미가 나요? 그럴 수있어 멀미가 나는 이유는 뇌와 시각의 부조화에서 일어나는거에요 나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실제로는 몸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거지 그러면은 뇌에서 오류가 일어나서 멀미가 일어나서 저는 컨트롤을 이렇게 하고 있다는 이 마우스를 제가 잡고 있으니까 멀미가 덜한데 여러분들은 그냥 화면만 보고 있으니까 어지러울 수 있어요 비세라 하시는 거를 보고 샀는데 그것도 멀미 심하더라고요 비세라가 화면이 좀 많이 흔들려서 옵션을 반드시 끄셔야 돼요 멀미 옵션이 있어요 그게 자세한 내용은 비세라 꿀팁 영상을 확인해주시고요 유튜브에 검색하시면 바로 나옵니다 설정하는 방법 제가 다 얘기해놨어요 비세라로 멀미 하신다는 분들 많아요 그리고 화면이 심하게 흔들릴수록 멀미가 심하고 그 멀미가 일어나는 이유는 내 몸은 가만히 있는데 눈으로 봤을 때는 화면이 막 계속 흔들리잖아 몸도 같이 움직여야 되는데 안 움직이니까 이게 혼선이 일어나서 멀미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거에 익숙한 사람들은 이제 멀미를 좀 덜하는 거고 그래서 게임을 많이 한 사람들은 게임 화면으로 멀미를 잘 안하죠 나가 어 홀리마더 날씨 갓댐 유남생 자아...기는 애매하고 책을 읽자 10시간짜리 책이야 너무 좋아 3시간만 읽으면 되겠지? 좋아 날씨가 엄청 좋아졌을 거예요 나가 봅시다 응 아까보다 훨씬 낫네요 시야도 넓고 레이델 이쩜다 왜 소리지르면서 여기 왔는지 알아? 지도를 그리기 위함이지 하나 부 101 오케이 이 황량한 해안이라는 맵도 굉장히 재밌는 그런 구조가 많은 맵인데요 여기도 본거지로 삼을 수 있는 장소가 한군데 있습니다 일단은 거기를 목표를 삼고 갈게요 가는 도중에 아마 교회가 있을 텐데 잠깐 기도를 좀 하고 가겠습니다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총알을 내려주실 거예요 잠시만요 여기가 아닌 것 같은데요 교회가 교회가 적인데요 저희 늑대가 보였었거든? 어? 빗나갔어? 와 나 되게 정확하게 노렸다고 생각했는데 드래기 돈깸 야 지금 피로도가 낮아가지고 많이 멀 정도가 낮아가지고 손이 좀 많이 떨려요 멀 정도가 높으면은 에임이 안정적인데 이제 이렇게 지금 멀 정도가 굉장히 낮잖아요 그러면은 에임이 엄청 많이 흔들리고 이거 맞 보여? 게임 조준도 오래 할 수 없습니다 네 교회가 있죠 버려진 교회 칼로리 관리를 좀 배우니까 생존이 길어지더군요 음 이게 어떻게 활용하나에 따라서 되게 천차만별이 되는데 저는 저는 따로 공략을 뭐 하지는 않고 저만의 방식대로 하고 있습니다 총이 있네요 왜 교회에 총을 갖고 왔을까 이 사람은 자 이 은총이 가득한 교회에서는 얻을 수 있는 아이템이 좀 있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완벽한 라이펄 탄약을 내려주시오 쏘사 역시 교회가 짱이라니까 아 책도 있어요 할렐루야 아 어 근데 생각보다는 별거 없네요 원래 이거보다 아이템이 많았었던거 같은데 이게 난이도가 스토커 난이도다보니까 좀 안주나봐 너무 피곤하네 여기서 바로 잡시다 얼어 죽진 않겠죠 완전 지금 중무장 상태여서 열두시간 쭉 자고 그렇게 얼어 죽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얼어죽었다고 하는데 푨의의읍 완전 멀쩡해 물을 마시고 물을 좀 끓이고 갑시다 물이 없네 쭈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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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 Demokrat 吗 이거를 그냥 마시면 잣되구요 이걸 쓸 때가 왔습니다 칙칙칙칙칙칙칙척 딱 이렇게 하면은 물이 정화가 돼요 1리터가 약 하나로 착착착착착착 자 2리터의 물이 정화되었습니다 마시고요 자 갑시다 어우 발걸음이 가벼워진게 느껴져요 그죠? 저게 진짜 실제로 있다는게 신기하네요 어 물정화제 알려면 실제로 존재하는거고 저걸 막 흔들면은 물이 정화가 돼요 너무 신기하더라고 어떤 원리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토끼야 너 너무 거슬려 좀 내 눈앞에서 사라져봐 사라지라고 난 너에게 한번 기회를 줬건만 뭐야 늑대야 너 어디가 늑대 아저씨 어? 지금이야말로? 근데 한방에 죽을지 모르겠어요 왔어요 우와 안죽는다아아아 허허허허허하 아 화살 데미지가 너무 낮아요 야 잠깐만 제 면상에 저거 저거 야 늑대야 잠깐만 아니 너 너 머리에 화살 꽂혀있어 내가 뽑아줄게 야 아 저거 안되는데 저거 화살 놓치면 안 되는데 하 잣됐다 잣됐다 아저씨! 어? 아이씨 너 멀어 어디까지 가? 아 미친 늑대 오른쪽으로 빠진다 이건 핏자국 따라가면 돼요 핏자국 보이죠? 저, 저 전방에 저거 늑대에요 아이 시간 없어 빨리 들어와 오려면 화살 찾으러 가야 돼 형 바빠 아 여기서 피 흘리면서 계속 쩔쩔매고 있었나봐 핏자국이 저 친구야? 야 피 없는 애가 너니? 오케이 너구나 피가 없는거 보니까 네? 너 머리에 화살 어디다 놨니? 이거 아닌가? 이거 아닌가? 어? 아 얘네? 뭐야 그럼 쟤는 왜 어떻게 권총으로 한방에 죽었냐? 진짜 억울하게 죽은 늑대 하하하하하하 너는 왜 죽었니? 전 감사한 마음으로 도룩하겠습니다 저 친구도요 이 집을 하려고 그랬 배고프다고? 마침 먹을게 없어요 그러니까 늑대 고기를 좀 챙겨가겠습니다 원래 늑대 가죽을 절대 안쓰려고 했는데 늑대를 좀 쫓다보니까 제가 와야되는 본거지로 왔어요 본거지에 도착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고기를 챙겨다가 칩 아우 이동속도 나 뭐 무게가 얼마나 무겁길래 와 50키로 들고 있네 나 자 여기가 어디냐면은 고래잡이 하는 곳입니다 고래잡이 오늘은 여기에서 싹 재정비를 하고 하룻밤을 보낼거예요 고래와 함께 여기에 총알이 있을텐데 총알이잞 야리야리 총알이 여기 있다 좋습니다 음.. 일단 여기에다가 전부 다 내려놓구요 내장 2개와 늑대가죽 2개 건조시킨 내장도 여기다가 다 버리고 그 다음에 너무 무겁죠 1.9kg 이게 이렇게 4등분을 해서 가지고 오면은 뭐 언제든지 이렇게 고기를 채취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지만 방금 저희가 채취한 고기는 1.9kg 였는데 실질적인 이 보따리의 무게는 3.9kg 정도 됩니다 굉장히 비효율적이에요 웬만하면은 무게를 효율적으로 쓰려면은 고기를 채취하는게 낫고 이렇게 패키지를 풀어서 고기만 따로 써니까 무게가 확 줄었죠 아까 50kg 가까웠는데 왜 굳이 그랬냐고? 아 이걸 이제 고기를 채취하려면 시간이 걸리는데 바깥에 날씨가 안좋아질 수 있어서 그래요 그리고 여기 커다란 구멍이 있는데 놀랍게도 빠집니다 으아악 따악 따악 자 여기에서 밤이 오기 전에 아 근데 지금 굉장히 대낮이네요 어 여기에는 이제 100% 100%? 100% 까지는 아니고 아주 높은 확률로 망치가 있는데 이 망치가 무려 2kg짜리에요 근데 겁나게 오지게 무거운 2kg짜리 망치가 필요합니다 여기서는 웬만해서는 안 들고 다니려고 하는데요 어 저도 이제 필요해요 일단은 배가 고프니까 고기부터 빨리 굽자 어 이거 굽는데 꽤 시간이 걸리네 아 1시간 동안 책을 읽어줍시다 배가 고프면 연구에 집중을 할 수가 없대요 배가 고프면 연구에 집중을 할 수가 없대요 오우 씨펑탱 든든한 버프가 풀려버렸군요 아아주 설사가 겹치면 설상가상 설상가상 자 지금 저의 요리 레벨이 낮기 때문에 기생충 감염 위험이 쌓일 겁니다 하지만 뭐 그렇게 문제 될 건 없어요 한 20개 처먹어야지 이거 기생충 감염되거든요 늑대고기는 진짜 웬만하면 안 먹는게 좋아 왜냐면 칼로리도 되게 낮고 기생충 감염 위험도 있고 진짜 여러모로 안 좋습니다 아하 무게가 이게 든든한 버프가 사라지니까 애가 다리가 맛이 갔네 너무 느리다 어떡하냐 일단 이거 구워지는 동안에 저희는 할게 있습니다 어 이 구석진 곳에 요거를 부수면요 그 불을 딱 켜주면 짜잔 금고가 숨겨져 있습니다 이 금고 제가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27 음 30이었네 31도 아니고 자 뭐가 들어있니 절염부츠 아 쓰레기들 밖에 없네 블레임은 속상하다 속이 이상하니까 요걸로 파이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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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 열심히 먹어주고 기생충 감염 위험은 14%네요 아직 여유 있어요 이제 불이 꺼지진 않을 겁니다 자 상자를 다 치웠으니 이 뒤쪽을 볼게요 두근두근 뭔가가 있으으으 어어 그렇지 가방이 있네요 가방은 나 퇴 아 나 이난이도 하기 싫다 아 너무 어둡다 불키고 다닐께요 여러분들의 원활한 시청을 위해서 원래 솔직히 내가 이거 맵을 다 알고 있어가지고 불이 거져있어도 더듬더듬 하면서 찾으면은 다 보이거든? 근데 그럼 여러분들은 계속 검은 화면만 봐야되잖아 재미가 없잖아요 이게 다 우리 장작분들을 위한 배려 크 너무 멋있다 빨리 자 여기도 뒤져보면 어어 야 벌써 총알 발견했어 대박 배부르버 타냐 자 여기를 잘 보시면은 파이프가 있어요 딱 지금 뭔가 이렇게 되게 막 이상한 철조물들로 가려져 있잖아요 근데 여기를 놀랍게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서서 올라가면은 여기에 이제 비밀 은신처가 있어요 쓰레기들 조금 있고 이게 다에요? 아 저 좀 저희도 있구나 이불 못하냐 진통제가 있는데 진통제나 짐 많아 필요없고 쓰읍 또 어느새 밤이 되었군요 끓이고 줍고 짚고 자리 깔고 어 됐다 이제 자아 우묵봄 우묵봄 기엔 피로도가 조금 있지만 그냥 자 스피 해가 왜 이렇게 많이 떠있어? 그리고 나 뭐 미친 물로 장사에요? 왜 4리터를 들고 있죠? 2리터 내려놓자 자 저희가 지금 해야 하는 행동이 있는데 일단 여기가 본거지이기 때문에 전부 다 내려놓을거에요 저희는 이제 출장을 갈겁니다 출장 최대한 몸을 가볍게 하고 자 이동속도가 조금 붙었네요 여기 탐험은 좀 나중에 하도록 하고 저희가 급하게 해야될게 있습니다 뭘 할거냐면 여기 뒷문으로 나가서 자 어쨌든 이 뒷문으로 나와서 이 연못에 좌천되어있는 배가 있어요 이 배의 옆구리를 잘 보시면은 빵꾸가 나있고 거기를 푸벼파서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굉장히 으스스한 장소에 고착을 했는데 자 이게 전체 덜롱다크에서 몇 없는 용광로입니다 용광로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정해져있어요 용광로에서는 일단 석탄이 완전 초필수구요 야 저번에 얘기하지 않았냐? 석탄에 대해서? 그지 내가 그때 탄광 왔다갔다 하면서 석탄을 어따 써요? 라고 물어본 사람이 있어가지고 내가 대답을 해줬었는데 자 이 용광로에 씁니다 석탄을 총 지금 7개 정도 집었구요 용광로를 쓰려면은 온도가 150도가 넘어야되요 자 불을 붙여보겠습니다 자 지금 불을 붙였는데 자 온도가 올라가는거 보이죠? 0.6도 0.7도 아주 미미하게 올라갑니다 이걸 150도까지 끌어올려야되요 그렇게 하려면 석탄이 무조건 필수적으로 들어갑니다 나무만으로는 150도를 올릴수가 없어요 진짜 온도가 올라가는 속도 보이죠? 석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무아아아아아아악 올라가는데 이게 150도가 올라가야지 이제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석탄 7개만으로는 이게 불이 붙을지 모르겠어요 지금 주변에 다른 석탄이 있는지도 좀 찾아봐야될 것 같아요 석탄이 이거밖에 없나봐 잘 됐네 좀 더 들고올걸 어 그래도 150도 갈 것 같 와아 143도 실화에요? 나무를 아무리 쳐넣어도 온도가 안올라 아 진짜 큰일났다 석탄 하나가 더 필요해 어떡하지? 잠깐만 이거 다 치워봐 아우 안보여 선반 위에 하나 있었다 우와 여깄다 찾았당 찾았당 하나 찾았구요 자 석탄을 하나 추가로 넣어주면은 이제 150도가 넘으면서 작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뜨겁게 만들어놓고 우리가 뭘 할 수 있느냐 바로바로 물을 끓일 수 있 아니 이게 아니라요 즉석 나이프 이게 이제 난이도가 최고 난이도로 올라가면은 싸재 장비가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지금 뭐 사냥용 나이프 장총 뭐 이런거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거를 하나도 가질 수가 없고 여기에서 저희가 만들어 써야돼요 도끼도 없어요 도끼도 즉석 손도끼 즉석 나이프 이런걸 만들어야 되고 근데 우리가 지금 온 이유는 화살촉 만들러 온 겁니다 화살촉 14개 그리고 이거를 작업할 때 필요한게 바로 무거운 망치입니다 이 준네 무거운 망치를 여기까지 들고 온 이유가 이거에요 근데 만드는데 7시간 걸려요 자 단단히 준비를 하고 가봅시다 하 오 해가 지는 속도가 엄청 빠릅니다 우와 작업하는 시간이 너무 길어서 기생충 감염 위험이 사라졌어 자 이제 화살촉을 전부 다 얻었기 때문에 용광로에 볼일은 끝이 났구요 이제 빠르게 배를 파밍하고 포경 수술을 하러 돌아갑시다 고철을 다 썼기 때문에 다시 파밍을 해야되고 시간이 별로 없어요 아 난 예전부터 되게 궁금한게 왜 포경 수술이랑 포경이랑 같은 단어로 돼있는거야 고래잡이가 포경이잖아 그래서 사람들이 되게 은유적으로 표현할 때 이제 고래 잡으러 간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난 그게 왜 왜 고래를 잡으러 가는거지 되게 궁금해 했었어요 자 여기에서 위로 올라가실 수 있습니다 한자가 서로 다른가 망치를 근처에다가 그냥 놓아두는게 좋지 않냐구요 아니 본거지에 놔두는게 난 좀 더 나은거 같애 아 아닌가 아 그냥 용광로에다 놔버릴까 어차피 용광로에서밖에 쓰지를 않는데 그래 여기다가 두자 아주 좋은 생각이네 잘있어 잘썼다 음 포경과 포경이 서로 한자가 다르구나 발음만 같은거였군요 배의 구조가 진짜 실제로 이럴까 되게 신기하네 여기 이렇게 부엌이 한 한켠이 이렇게 탁 있어 되게 아담하고 좋다야 자 상층부로 올라왔습니다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유용한 아이템들이 좀 있을거에요 상당히 많이 기울어져 있지만 저는 움직이는데 뭐 문제는 없으니까 좋다실까지 와서 키도 한번 만져보고 야하 재밌다 와 근데 진짜 아이템 없다 원래 여기가 완전 노다지인데 그냥 뭐 아무것도 없네요 난이도 때문에 그런거 같아요 배만 보면 오브라딘 호가 생각난다고 음 상당히 충격적인 스토리를 가진 재밌는 게임이었지 오브라딘 호 아직 못보신 분들 있으시면 오른쪽 위에 링크 하고 들어가셔서 한번 꼭 보시기 바랍니다 볼거 다 봤네요 이제 집으로 돌아갑시다 잘게 다 주워 오케 몇 킬로야 45킬로 사람이 들고 다닐 수 있는 몸무게가 아니야 어 화살촉을 이제 엄청 대량으로 만들었고 작업대는 이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길 벙거지로 잡은거기도 하구요 화살촉이 지금 아 14개 화살대가 2개가 있으니까 바로 만들 수 있을거에요 2개 자 이제 끄고 밤이 밤이 일보 직전이네 제기랄 지금 작업을 하면은 얼마 못가서 하나 만들기도 전에 너무 어두워서 작업을 할 수 없다고 캔슬이 될게 뻔하니까 아 남은 시간은 뭘 하지? 그냥 자자 할거 없다 자고 생각하자 아마 지금 피로드가 많이 달아있지 않은 상태여서 한밤중에 깰겁니다 어떻게 하지? 더듬더듬 에서 불 붙이는 곳을 찾아요 여깄다 불 붙여 추이엇 좋아요 열 추추추추추추추 추% 추추추추추 추% . 너무 무거워서 무게를 좀 들고 올까 했는데 그러기엔 지금 무게가 너무 많이 나감으로 좀 필요 없는 것들이 많이 있네요 제가 이 정도면 될 것 같애 책도 진짜 많다 책 부지런히 읽고 버려야 되겠는데요 여기에 고기가 뭔 소리야? 고여워 와씨 곰이었네? 안녕하세요 와.. 나 멋모르고 그냥 언덕 넘어갔으면 잣됐다 밖에 나가서 어그로를 푼 다음에 어두워서 안보여 시야가 저거야? 저거 아닌거 같..저거 맞네 저거다 엄마 나한테 지금 뛰어오는거 같은데? 안녕하세요? 와! 야! 와! 와! 너무 무서워 너무 무서워 와! 나한테 뛰어오는거 봤어요? 아 나 얼굴 보이면 바로 쏠려고 했거든? 애가 막 뛰어와 아 이거 안되겠는데 못나가겠다 곰소리가 계속 들리거든요? 곰소리가 계속 들리거든요? 안 맞았네? 계단 위로 올라오진 않겠지? 올라오네? 올라온건가? 아 나 무서워서 확인도 못하고 그냥 문 들어왔어 지나가보자 응 못올라와 응 엉덩이 도망가네? 저친구가 지금 두대를 맞았기 때문에 아마 가다가 죽지 않을까 싶은데요? 쟤는 곰한테 뒤지려고 왜 곰이 간곳으로 가냐? 아 짜식 얼음 쪽으로 도망가가지고 안보인다 이 핏자국 따라서 가보겠습니다 아니 지금 고기가 마침 모자랐는데 곰을 잡으면 좋기는 하거든요? 저건 늑대고 곰이 저 언덕 쪽으로 갔나? 핏자국이 계속 이어져있죠 곰가죽도 뜯을 수 있나요? 그럼요 제가 곰가죽 벌써 두개 뜯었고요 열심히 말리고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 이 뒤에 있을 것 같은데 아씨 무서워 이 옆으로 이렇게 해서 갔거든요 지금? 핏자국 보이죠? 여기서 좀 맴돌다가 여기로 갔네요 어 저기있다 보여요? 아 근데 이게 대비를 해야되요 저 친구가 안죽을 수도 있어요 운이 정말 더럽게 없으면은 저 친구가 꼈다 이리 오는데? 아아씨 잣 됐다 참고로 곰한테는 사드게 한 번 맞으면 거의 이제 가사 상태에 빠져요 화면 막 어질어질하고 막 ㅎㅎ 이러면서 옷 다 찢어지고 아이템 다 떨구고 나중에 뭐 이거 계속 보다 보면은 곰한테 한 대 정도는 뿌려 맞을 날이 오기는 할 겁니다 그렇죠 그게 극한이죠 그때는 진짜 바로 치료하지 않으면 과다출혈으로 죽어요 오래 쓴 행주도 그렇게까지 찢기진 않겠어요 너는... 야야, 잠깐만, 잠깐만, 스토옵! 이게 그냥 막 달려오네 나보고 어쩔 한거지? 안녕히 계세요 너는 내가 죽인다 기다려라 나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안다쳤어 죽었어 오케이 자, 옷 상태 좀 보겠습니다 모자가 날라갔네요? 아, 신발 찢어지기 일부 직전이고 책도 날라가고 하하 소다도 흘리고 이게 무슨 날벼락이니 하지만 생, 진짜 생각보다 정말 다행히도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다치지 않았어 하드 난이도 치고는 엉덩이 찰싹 자, 분해해 보겠습니다 2시간이 걸리네요 일단 불을 끄고 하, 지금 날씨가 조금 추운데 여기다 불을 지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혈중이구나, 나 감염 위험도 있고 치료부터 좀 할까요? 충부 쪽에 구멍 뚫렸네, 나 좋아요 일단은 뜯고 2시간을 후, 좋습니다 이거 하나에 얼마죠? 10kg? 오반네 내장과 가죽 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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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 나도 알아 하지만 이게 최선이야 일단 고기를 하나 얻었고 저기 안에 들어가서 재정비를 하겠습니다 일단 뭐가 됐든 재정비 최우선으로 놀랍게도 제가 천이 많습니다 아까 나오면서 아, 천이 좀 많았는데? 이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또 적절하게 이게 또 아, 근데 가죽이 없다 자, 됐어 아, 가죽을 많이 얻어야 되는데 가죽이 없어 일단 천으로 수리할 수 있는 거 전부 다 수리하겠습니다 내가 지금 방어도가 높은 옷들을 많이 입어서 산 것 같아요 이거는 여기에서 수확을 해줍시다 무게가 절반으로 줄어요 자, 일단 급한대로 물스카프를 두르도록 하겠습니다 모자가 없어요 와! 진짜 은행강도 무게는 41kg 날이 밝았네 야, 나 물 데워놓고 있었던 거 다 사라졌겠다 다 끓어가지고 증발했겠는데 뛸 수 있냐? 뛸 수 있네 얘도 되게 초인이야 어떻게 곰한테 덮쳐졌는데 뛸 수가 있지? 에? 야, 연병하지 말고 가 엉덩이 엉덩이 임마 엉덩이 이게 안 죽네 여기 전리품을 내려놓고 다시 봉거지로 내려가서 다시 물을 지피고 물 다 말랐지 아우 싹 다 증발했네이 불이 붙을란가 모르겠다 이거 원래 불 되게 잘 안 붙는데 어? 한 번에 붙는 건가?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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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웬일이래? 이걸 붙이고 물을 오, 불 피우기 레벨 3이야 이제 불쏘시개 필요 없지 않을까요? 불쏘시개 없이 피울 수 있음 오케이 자, 이제 필요 없는 불쏘시개 전부 다 버려줍시다 이제 고기를 구워야죠, 그죠? 자, 한 시간 정도 시간이 비는데 책을 읽겠습니다 이걸 연구하기에는 기술이 이미 높습니다 쌩 총을 너무 많이 쐈군 들짐승 분해하기 한 시간 고기 구운 거를 먹습니다 와, 1035칼로리 고생해서 전리품을 얻을만한 가치가 있었군요 끓는 물 가방에 넣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아, 그, 그렇게까지 디테일하진 않아, 이 게임이 다 잘 알아서 시켜서 넣었거지 애한테 왜 그려 뭐 그런 것까지 따지면은 정말 판독 것도 없으니까 그냥 넣물 가자구 뗄 감이 더 필요해 또 가서 가지고 오자 하읏! 진내고 가 아아아아 나 피곤해 디져 나 디져 한 시간 책을 읽기에는 내가 너무 피곤하니 잠을 자자 칼같은 주면 일어나면 짜잔 고기도 다 있고 물도 다 끓어지롱 아, 두 시간? 아니야 주변에 장작은 많아 그냥 자자 계생촌 감염 위험이 1%밖에 안 되네요 그냥 자면 되겠다 12시간 부옥 자렴 오늘도 하루를 버텼군 피도 꿀피가 됐고요 든든한 버프를 받으려면은 아직 멀었어요 아직 낮이 되려면 좀 걸리네요 밖에 나가서 책을 읽을까? 어떻게 할까? 주변을 파밍하자 일단 모자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모자를 다시 파밍을 해야 돼요 여기에 총이 있을 확률이 좀 있거든요 말하자마자 총이 있네요 하지만 저는 이미 총이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고요 나 이런거 딱 말하면서 봤는데 딱 있으면 진짜 완전 간지나지 않냐? 난 너무 멋있어 멈춰! 멈춰! 근데 방금 내가 그 말을 해서 이제 안 멋있어 아, 모자 내가 이때까지 오면서 되게 많이 봤는데 그게 어디 있었는지 기억이 안 나 와, 나 캐비넷도 안 뒤져봤었었구나 담겨져 있는 락화에는 항상 좋은 것들이 들어있지 응, 아무것도 없어요? 뭐 이렇게 들어있는게 없냐? 어떻게 이렇게 다 쓰레기 하나같이? 아휴, 속상하네 속상해 내가 이 난이도를 하는게 아니었어 오! 오오오오! 드디어 활 쏘는 방법 책이 나왔네요 열심히 읽어줘야지 그래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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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잘 올라가면은 올라가지거든요? 저기 끝에 시체가 있을 거예요 시체한테 의외로 유용한 아이템들이 있을 확률이 좀 있는데 좋은거 줘! 와, 진짜 아무것도 안좋은거 자, 낮이 된거 같죠? 아직 아닌가? 책을 한번 읽어보자 어우, 책 종료가 너무 어두워서 읽을 수 없대요 그럴 때 필요한게 뭔지 아세요? 명상 한시간만 자, 됐습니다. 이제 아침이에요 읽을 수 있어요! 다섯시간 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파워독서 책은 버립니다 다 읽었어요 남은 시간은 화살을 만들겁니다 저번에 만들지 못했던 1시간 반에 걸쳐서 오케이 화살 촉이 너무 과하게 많은데 오, 활쏭이 레벨 2 됐네 바로 화살 촉은 좀 버릴게요 한 9개 정도 내려놓고 다음에 와서 작업을 하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신발을 발견하면은 다 가져가야되요 신발을 다 뜯어서 가죽이 필요한 옷들을 수선해야됩니다 특히 이거 찢어지기 일부객장이네 자, 이 봉거지에서 체류를 하면서 주변을 이제 파밍을 시작할건데 든든한 버프를 위해서 든든히 챙겨먹는다 기생충 따위 나의 식욕을 없앨 수 없이 마셔 마셔 먹어 먹어 이건 도대체 뭐야 뭐야, 나 든든한 버프 생겼네? 든든함 아임 든든 없습니다 다시 원래 이동속도를 되찾았군요 혹시 모르니까 화살을 항상 들고 있자고 이게 데미지가 그렇게 세지 않아요 지금은 제가 숙련도가 없어가지고 연습을 많이 해야됩니다 연습 상대로 좋은거는 토끼! 왜냐면 늑대한테 이제 어그로가 끌리면은 한방에 죽일 수가 없어서 울리는거를 각오하고 쏴야되요 머리에 퍽! 하고 쐈다가 애가 머리에 꽂힌채로 달려온다니까 와 공포 하아 어디 보자 뭐지? 어? 너 뭐야 아 내가 얘를 잡았었구나 여기 탄필 흔적이 있는걸로 봐서 제가 쏜게 분명합니다 이거 파맹이 안돼요 다 썩었나봐요 이제 곧 있으면 사라질 시체네요 여기 탄광이 있군요 여기 탄광이 있군요 여기 왔던데 아닌가? 야 아유 기름은 또 언제 이렇게 많이 썼대? 내가 곰을 잡고 정신을 못 차리고 막 기름을 엄청 썼나보다 왠지 들어온적이 있었던 것 같은 느낌이 어? 아 왔었네 찾기완료라고 써있잖아 어 여기에 내가 아이템 버린 흔적이 있네요 응 맞아 찾아왔었어 아 그러네 여기 시작지점이네 여기가 어디냐 정확하게 어 이쯤이었구만 여어어어 쯤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나온거에요 지금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신발 발견하면 여러분들 소리좀 질러주세요 신발 신발좀 가져가 아아아아아아 헐 야 너무한거 아니냐? 야 아니 기생충 감염 위험 1%였어 이 개XXX 아 이게 뭐야 너무한거 아니냐고 아 일단 항생제 먹어 열 알을 먹어야 된다고? 하루 최대 한 알? 회복하려면 며칠동안 매일 약을 먹어야 됩니다? 네? 그런거에요? 홀리 하루에 한 알씩 와 페널티가 기가 막히네 항생제를 파밍을 해야되겠어요 항생제 안먹고 지나쳤던 것들 많이 있거든 그래도 다행히 기억하냐고요 어렴풋이 기억은 나요 뭐 다 뒤져보면은 있겄지 본거지 꽤 있었던걸로 기억 안녕하세요 흐허 흐허 아 진짜 queue 아이 야아이 아 아아 아아 어디갔어 비즈같은 느낌 야 아아 보이지도 않네 야 야아 뒤져 안 맞네 아.. 짜증나 아.. 진짜 설상 가상이네 허브티자는 왜.. 왜 흘렸어 출혈 아.. 어떻게 한 번으로 이렇게 몸이 만신창이가 돼.. 진짜 이거는 어디 갈 생각하지 말고 아껴서 쉬어야겠네요 4시간을 쉬어야 되네 아.. 또 옷 다 찢어졌네 신발은 이제 거의 나가기 일보 직전이네요 좋길 생각합시다 이제 몸이 아프니 푹 쉴 수 있어요 뭐 개소리야 엄마.. 그럼 뭐 늑대들이 좀 쉬세요 이런 거야? 어차피 기생충에 감염된 거 열심히 고기를 먹어주겠어 됐어 이제 자자 아 왜 준서 자라고 아 참네 왜 줍기가 여기 있는 거야 짜증나게 체력은 다시 풀로 찾고 치료하지 않으면 감염될 수 있는 상처를 입었습니다 하.. 하.. 진짜.. 힘들다 힘들어.. 붕대가 더 이상 없네요 붕대를 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항생제 먹으라고? 먹었어 먹었어 붕대랑.. 소독약 있고 진통제.. 항생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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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자.. 항생제가 위쪽에 있을 거야 신발 같은 거 없어? 근데 주변에 신발이 하나도 없냐? 기생충을 키워보는 건 어떨까요? 뭐라고요? 뒤지라고요? 저 구급키트에 항생제 있었어? 맞아 여기였어 한밤중이었잖아 뭐 어때? 나가서 집을 좀 찾아볼게요 어! 좋은 데를 찾았어 컨테이너 컨테이너에 옷이 은근 많아요 와.. 진짜 찾으려고 하니까 없네 어 장갑 이 장갑은 아마 가죽 주.. 지 않나? 어 가죽이다 찢어 천이랑 가죽을 이용해서 제발 성공 아 진짜 실패는 아니겠지? 좋아 아 성공했다 83% 하.. 나 원래 이런 거 막 일일이 뒤지는 그런 남자 아니었는데 어쩌다가 이렇게 망가진거니 플레이 낮이야 우린 오늘도 하루를 버텼구나 아.. 진짜 눈앞에 늑대가 딱 있는데 와 정신이 아찔하더라 아찔하니 늑대 삐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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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대는 줄 알았네 왜 저쪽에 까마귀 같은 게 있지? 아 맞다 내가 늑대를 보내버렸지 필요없다 니까짓거 도축만 해줄게 50% 이상 얼어붙은 시체로부터 고기를 채취할 수 없습니다 에이씨 무슬모네 도축도 50% 덜 얼어야지 되는구나 저건 또 처음 알았네요 도끼로도 해체가 안돼요 방금 해봤어요 파밍은 돼요 뭐 가죽이나 그냥 살코기를 뜯는건 되는데 도축은 안돼요 그냥 분해가 안된다고 4등분 그건 완전 다른 개념입니다 채취하는 것과 그냥 도축은 완전 달라 사달라 미안 저어어 쪽에도 시체가 있네요 나 오늘 항생제는 다 먹고 기생충 낳은 다음에 끌거야 안그러면은 까먹어 이쪽에서 소리가 났는데 오 저런거를 이제 맞춰서 이렇게 화살 숙련도를 올려야됩니다 너 여기 동굴이 있냐? 아 내가 잡은 곰의 은신처인가? 무섭게 쓰리 무섭게 쓰리 화살이 망가지진 않는군요 아니요 망가져요 내구도가 어 많이 낮아졌죠? 계속 쓰면 망가집니다 아무것도 없네 낚시도 합니다 낚시는 낚시 스팟이 따로 있어요 여기 화살대를 많이 만들 수 있는 자작나무 묘목들이 많이 있네요 이걸로 화살을 오지게 많이 만들 수 있겠는걸? 트렁크가 잠겨있을 땐 뭐다? 좋은게 나온다 물이 좋은걸까? 5초 고민해봤다 야 이 고기 버려 기분 나빠 곰팡이 핀 곰고기라니 어차피 지금 싸재 음식이 많이 있어서 태양가로 쭈루루루룩 내려와서 시채한테 어머 시채야 안녕 오늘 날씨가 참 좋네 인사 한번 해주고 쭉 돌아서 다리 밑으로 가주면요 제 기억이 맞다면 여기에 동굴이 있을 겁니다 동굴이 형 나와줘 세발 새장소 발견 동굴이 형 동굴이 형이 없으면 난 굉장히 무한해지는 상황에 이른다고? 사람들 다 기대하고 있잖아 여깄다 동굴 동굴이 형 고마워 자 여기선 정말 조심을 해야되는데요 100%입니다 100% 100%의 확률로 이 동굴에 늑대가 있어요 자 늑대의 은신처로 느껴지는 분위기가 막 막 뿜뿜 하죠 지금 어디서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조심해야되요 조준 조준 웬만하면 화살을 쏘고 싶지만 지금 여기에서 물리면 정말 잣대기 때문에 장총으로 정신이 뭐라고 뭐라고 commanded 머뭇 이럴 왔다가 늑대가 호오호 하아악 이러고 물리는 저기 한두 번이 아니었기 때문에 완벽하게 외우고 있죠 끄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고기가 1.4kg 폐취를 좀 해볼까 고기도 있고 먹을 것도 많으니까 저는 이제 수양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연구를 할 수 있는 건강한 상태가 아닙니다? 너 넘어가요! 야야! 이생충아! 배가 살살 아프다고 책도 못 읽고 어쩔 수 없다 버티는 수밖에 자 여기에서 오른쪽을 가보면은 올라갈 수 있는 길이 하나가 있을 거예요 여기에서 왼쪽 길로 빠지는 길이 있을텐데 뭐지 탄피 어머 엉덩이 아저씨 엉덩이가 굉장히 찰지게 생겼네요 불 끄고 고기를 기생충의 먹이가 항생제냐고? 으윗 조마탱 하면서 이제 소멸되겠지 여기 쭉 올라오면은 아까 떨어져 죽은 시체에 흔적을 볼 수 있어요 탄약과 총이 끼어 있네요 여기서 떨어져 죽은 겁니다 저 사람은 공굴 공굴은 놀랍게도 실내 판정이지만 불을 지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불을 지펴서 기름이 얼마 없네 기름이 얼마 없네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공굴으로 빠지는 곳이 있어야 되는데 습 근데 기욕이 잘못됐나? 뭔가 이상하단 말이야 항생제는 다 먹고 방종하려고 했는데 그럴려면 시비를 버텨야 되잖아요 늑대고기 쳐다도 안 봐야지 이제 와.. 이게 기생충 감염되면은 이렇게 페널티가 심한지 처음 알았어 하.. 지금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웬만하면 그러고 싶지 않았지만 빠꾸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돌아가면서 제가 길바닥에 싹 모아놨던 그런 보급품들을 전부 다 하나둘씩 가져갈 거예요 자장 나온 것도 말리고 자장 일실 공포증 위험까지 생겼네? 하.. 진짜 실화냐? 안에 너무 오래 있으면 안 돼요 아니요 지금 다음날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항생제 먹어봤자 소용이 없고요 돌아가겠습니다 지금 산밤중인데 길은 다 아니까 돌아가면서 파밍을 할게요 안 되겠다 그냥 차에 있자 차로 가자 차 차에서 자면 되지 나 어차피 옷은 따뜻하고 어 무서워 여기서 무의미하게 시간을 보내겠습니다 날이 뜰 때까지 자 하루가 지났고요 자 항생제를 하나 꺾고 이제 일곱 발 남았네요 아 나 어떡하냐 너무 불쌍하다 나란 존재 내려 돌아가자 외실 공포증 사라졌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저 지금 제 방 창문 활짝 열어놨거든요 바깥이랑 직통하는? 지금 발이 죽네 시려운데 벌롱다크 몰입 장난 아니에요 지금 제가 주인공 그 자체입니다 어우 추워 오 깜짝이야 이거 개꿀딱인데? 잠깐만 무스는 잡아야지 왜 이리 오는데요? 잠깐만요 야야야야야 진정 좀 해봐 진정 좀 해봐 야야야야야 미친놈아 야 어 왜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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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어? 어이씨 아 오늘 곰이랑 늑대랑 무스 다 왜저러는거야 아 진짜 근데 뭐 있나? 아 근데 무스는 잡아야되는데 나 본거같은데? 왜이리온다 아이고 형님 아이고 형님 진짜 준네 무서워요 아이고 형님 아 진짜 준네 무서워요 제발 그러기 닫는 Adventure 왜 안죽어 아 Holloway 아 다 맞췄어로 여섯발 아, 진짜 무서워 아, 너무 무서웠어, 진짜 자, 일단 두 시간을 분해를 해보죠 그 전에 얼어 죽겠는데, 내가? 내장 봐 몇 킬로야? 62킬로? 어, 움직일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 놀랍고 발뺐어요 야, 이 개새XX 욕심을 버리자 뭔 개소리야, 왜 늑대소리가 들려 아, 너무 추운데요? 야, 이거 안되겠다 일단 수확을 해 수확을 하면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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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러시는거냐? 형님 형님 형님, 잠시만요 잠깐만요 이거 버려 살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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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착하게 살게요 더 욕심부리지 않고 물욕을 낮추고 장작들한테 후원도 안뜯고 안 뚫렸으니 금융치료 아이, 감사 아, 이 시대로? 아, 진짜 이건 아니지 왜 안와? 늑대야 바람소리 땜에 늑대소리가 안들려 늑대야 어딨어? 아, 쟤 쳐먹고 있네 저거 오케이 손 개떨렸지만 잡았죠? 빨리빨리 빨리 집에 들어가자 안으로만 들어가면 돼 안으로만 들어가면 안으로만 들어가면 모든게 다 해결될거야 는 개뿔 개뜨거.. 개추워요 지금 추워서 덜덜 떠는거 맞아요 총에 흔들리는거 건강상태에 따라서 흔들리는게 전부 다 다릅니다 야, 이거가지고 택도 없는데? 야, 진짜 너무 추운가봐 지금 아, 이제야, 이제야 지금 체온이 오르기 시작했어요 와, 나 이런 추위는 또 처음이네 내가 지금 옷이 너무 많이 찢어져서 그런가? 얘 죽으면은 어떻게 되는거냐고? 또 하냐고요? 미쳤어요? 목숨은 하나지 덜렁다크 녹화 그걸로 종료입니다 하지만 전 그렇게 쉽게 죽는 남자가 아니죠 나 못 믿어? 나 플레임이야 불꽃 그 자체라고 한 시간만 자겠습니다 응? 줍지 말고 자라고! 앞에 의자에서 저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고요? 아, 안 따라갈거야 절대 안 따라갈거야 와, 내가 어쩌다가 이 교회에 갇히게 됐냐 나 지금 발 완전 시려운데 몰입도 장난 아니야 지금 내가 덜렁다크 주인공 그 자체야 아, 오늘 진짜 밤 여기에서 자야될 수도 있겠는데? 아, 책을 읽을 수도 없고 진짜 청소라도 하자 와, 근데 아까 내가 무스를 잡아서 망정이지 무스를 못 잡았으면 몸이 만신창인 상태에서 이 날씨를 맞이했을 거 아닙니까 바로 저 멀리서 이제 무스가 손 흔들면서 날 기다리고 있겠지 현실이면은 며칠 생존할 것 같냐고요? 뭔 소리 바로 그냥 하늘나라 가야지 뭐하러 아둥바둥 살아 인류가 나 혼자밖에 안 남았는데 어, 바람이 좀 줄어들었나? 어, 줄어들고 있는 것 같아요 어어어, 나무가 지금 점점 선명해지고 있다 어어, 그래! 조명해졌어 다행이다, 집까진 갈 수 있을 것 같아 와, 이게 갑자기 날씨가 괜찮아지네 야, 웃긴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막 여기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들 다 씹어먹을 것처럼 몰아치더니 오케이 오케이, 갑시다 고기가 많네요 아, 든든해 원솔 코앞에 있는 것 같은데? 제가 활로 저 친구를 잡아볼게요 아, 지금 좀 많이 안 피곤한데 많이 피곤한데 오케이! 됐다!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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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사, 웡! 늑대가 돌대가리네 바로 하나가 부러지다니 아니야 아니야 그거 아니야 아, 그게 아, 잣댐 아, 나 교회 왜 나왔어! 아, 씨! 화살 이미 부러지기 1분 직전이었고요 아, 나 가죽 놓고 왔어, 가죽 아, 멍청하게 나 교회 다시 안 올 건데 둘 다 똑같은 자세로 누워있네 형제니? 아, 야, 오늘은 여기서 자고 갈까? 이거 들고 갈 수 있는 컨디션이 아니야 지금 너무 무거워 48kg 아, 좀 자야되겠다 이거 아, 어떡하지 그나마 여기에서 좀 가까운 등대로 갈까? 덩거지까지 가기엔 너무 멀어요 차에서 자자고? 그래그래 이런 데에서 침낭 깔고 자는 거 보다는 차에서 앉아서 자는 게 훨씬 낫지 얘 차박이다, 차박 내가 좋아하는 차박 냄새 삼스텍이야? 와, 옷이네 주변에 있는 모든 야생동물들 다 달려들겠다 나 와이리 피곤하누 빨리 자야겠는데 나 몸 괜찮아? 다행이구나 바람소리 실화에요? 흐흫 하나 먹고 여섯 알 피로도가 점점 저 빨간 영역이 늘어나네 어, 하루가 지날수록 몸이 안 좋아진다더니 저 피로도를 말하는 거였어 얘기라 너무 안 좋군 어, 10일차 때는 좀 많이 안 좋아지겠는데요? 지금 4일차인데도 이 정도면 절반 정도 까이겠는데? 글쎄, 이동 속도가 좀 빨라졌으니까 빨리 본거 좀 봐서 야, 씨 하늘은 진짜 오지게 이쁘네 난이도도 좀 이렇게 이뻤으면 야, 나 아직 안 죽었어 브금 왜 이래 거의 장례식장 브금이에요, 이거 아, 괜히 돌아가려는데 무스 발견해가지고 진짜 이게 뭔 개고생이야 생각할수록 어이없네 무스가 어디서 왜 나와? 솔직히 욕심이 화를 일으킨 거야 무스 그냥 무시하고 지나갔으면 됐었는데 흐흫 그거 잡겠다고 막 생난리를 치면서 와, 근데 나 진짜 어떻게 잡았냐 나 무스한테 한 번이라도 치였으면 옷 다 찢어졌었을텐데 옷은 다 멀쩡하니? 아, 장갑 저거 찢어지면 안 되는데 장갑 저거 진짜 좋은 거란 말이야 이 내구도가 0이 되면은 수리가 안 돼요 그래서 0이 되기 전에 빨리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아니면 마음 편하게 아예 벗든가 내구도 0 안되게 침상에도 내구도가 있던데 그거 소모품인가요? 근데 많이 자면은 내구도가 많이 까이죠 거의 모든 물품들은 다 내구도가 있어요 진.. 진짜 손에 꼽는 것들이 내구도가 없고 아휴 이거 가지고 오느라 진짜 개고생했다 45% 어? 납판정이네? 그러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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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이야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이제 여기에서 가죽을 말리고 있으니까 이제 다시 돌아가야 돼요 아 나 여기 왜 온 거 그래 가죽 내려놨으니까 됐다 이제 돌아가자 나 이제 기름도 없어 돌아가면서 다시 다 파밍해야돼 아우 이놈의 무스가죽 씨 든든하긴 하네 죽네 커가지고 자 오늘도 이어서 플레이 해보는 덜렁다크 20분 내로 늑대잡기? 그냥 나가기만 하면은 바로 늑대 나올텐데 일단 나갑시다 우리의 지금 해야 할 일은 돌아가는 거죠 어우 날씨가 근데 좀 춥네요 야! 화살이 별로 없다 이거 자작나무 지금쯤이면 꽤 많이 말랐을텐데 함 볼까? 어차피 지금 너무 이른 아침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오늘도 창문 열고 하냐고요? 아니 오늘은 좀 따뜻하게 하고싶네 오늘은 좀 주인공과 거리를 두고 싶은 날이야 어? 신발 있다 키 신발을 소확하고 이거 되게 오래 걸려요 신발을 뜯는게 그래서 이건 정말 가죽이 급할 때 쓰는 겁니다 수리를 해봅시다 성공률 85% 설마 실패 오케이 별로 놀랍지도 않아 일생이랑 그런거지 자작나무가 72% 한 이틀만 더 있으면은 다 마를 것 같은데 저거 화살 만들어서 가자 방금 누가 상금을 추가했다고? 나가게끔 지금 동기부여하는겁니까? 아 미치겠네 늑대부터 잡고 생각하자 어 이정도면 충분해 늑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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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딨니 해치지 않지는 않을거지만 나오렴 늑대 씨가 말랐나요 다 어디간거야 내가 얘네를 멸종시켰나? 잣 됐네 이거 평소엔 진짜 그렇게 많이 보이던 늑대 다 어디갔어 아 이거는 지상사태야 커피를 마셔야 돼 빨리 뛰어다니면서 찾아야돼 지금 이건 웃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일단 집에서 재정비하고 옵시다 안돼 그럴 시간 없어 재정비를 왜 해 임마 어딜 시간을 끌을라고 지금 어 진짜 미치겠네 이거 늑대 다 죽었어? 미국갔어? 이럴 수가 있어 몇분 남았어 4분 36초 안돼 안돼 늑대짱 와 늑대가 안보여서 이렇게 입이 바짝바짝 마른적 처음이야 와 딴 맵으로 가야겠다 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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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아니다 아 근데 딴 맵 가려면 한차 가야되는데 그 다른 맵 가려면 탄광을 지나야되요 엄청 멀리 가야된단 말야 야 화살 저거 제작하는거 포기하고 그냥 돌아가겠습니다 와 상금 아 어떡하지 아 나 저거 진짜 날리면 나 울어 이 기름 아 나 기름 없는데 아 몰라 그냥 가 아 하품쳐 하지마 너 커피 마셔 아 아 제발 아 여기가 어디야 아 하하하 어 3분 추가됐어 대박 아 감사합니다 이대로 못 깨는 줄 알았어요 이 탄광만 빠져나가면 돼 기름 없냐 기름 어 뭐야 신발 신발 하나 챙기고 늑대야 늑대야 여기 맛좋은 고기가 있어요 사랑고기 쫀딕쫀딕 와 진짜 미치겠다 어 늑대 소리가 들려 이쪽에서 들리는데 제발 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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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뜯징! 어서와! 보고싶었어! 내 품으로 와! 빨리 들어와! 우빈치지말고.. 아 잡았다! 와아.. 와 드디어 잡았다.. 여기가 어디에요 근데? 아 3분 추가해줘서 잡았다.. 진짜 감사합니다.. 다들.. 이제 화살 하나밖에 없다고? 아냐아냐아냐 두개야.. 하나는 장착되어 있어서 하나만 있는 거라고 보이는 거예요 이게 어디죠? 이상한 곳까지 와버렸네? 자아..이제 다시 돌아갑시다.. 여기가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새 장소 발견 아치.. 얼마나 이상한 장소까지 왔으면 새 발견을 장소.. 아니.. 새 장소를 발견할까.. 새 발견을 장소.. 아 너무 급했나봐.. 말이 헛나왔어.. 여기가 어딜까요.. 뭐야 또.. 제한시간 내에 건물이 아닌 곳에서 자기? 아 이건 좀 센데.. 이건 진짜 목숨을 걸어야 돼.. 아 근데 이거.. 한 시간만 자도 되는 건가요? 한 시간만 자고 일어나면 여기에서 지금 자도 되지.. 안 된다고? 몇 시간 이상 자야 돼 그러면.. 동굴이 안 된다는 거야.. 한 시간만 자면 안 된다는 거야.. 조건을 잘 생각하라고.. 건물이 아닌 곳에서 저녁 보내기.. 이것도 쉽죠.. 이것은 건물이 아니옵니다.. 뭐라 써있노.. 왜.. 뭐.. 으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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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짝 놀랐.. 아.. 놀래라.. 아.. 또 찢어진 거 아니겠지? 이게 내역이.. 오른쪽에.. 파손.. 이런 거 안 써있어도.. 내구도가 닳거든요? 내역이 전부가 다가 아니에요.. 잘 봐야 됩니다.. 여러분 미션 취소해야겠는데요? 밖에 소리 들려요.. 자.. 미션 미냐.. 목숨이냐.. 하.. 밖에 날씨부터 좀.. 상태 좀 보고.. 아.. 이거 안 돼.. 이거 안 돼.. 난 죽어.. 어우.. 어우.. 동굴을 찾을까? 동굴에서는 야영해도 되죠.. 동굴은 되지? 어.. 동굴 된대.. 동굴은 내가 위치를 알아.. 다행히도 여기서 멀지 않은 곳에 있어요.. 여기.. 호호.. 야.. 지금 약이.. 9번 남았네.. 아.. 몸 상태는 점점 안 좋아질 텐데.. 어떡하냐.. 걱정이다 걱정.. 일단은.. 불을 만들고요.. 잠깐만요.. 나 장작이 있던가? 장작은 플레임님 곁에 항상 있잖아요.. 저희요.. 이러면 바로 그냥 모가지 타.. 그놈의 미션비 때문에.. 자.. 자자.. 어우.. 날씨.. 자고 일어나면.. 괜찮아질 거야.. 오우.. 여기서 날씨가 개 조져져 있으면 진짜.. 레전드일 텐데.. 다행히도 그러진 않았네요.. 자.. 빨리 마주 돌아갑시다.. 잊혀진 항생제.. 오마이 갓.. 막아쓰.. 제한시간 내로 집에 가기.. 8분? 안내뛰.. 오케이.. 알겠습니다.. 아따.. 오늘 미션비로 또 솔솔하게 버는구만.. 솔직히 8분이면은.. 집 쌉가능이지.. 지금 뭐 컨디션이 안 좋은 것도 아니고.. 질도 다 아는데.. 가자 빠르게.. 사슴이 땅.. 사슴 화살로 잡아볼까? 한방에 죽을라나? 머리에.. 화살 달린채로 달려가면 안되는데.. 이거.. 내 소중한 화살.. 빠이빠이.. 씨.. 눈치 개빠르네.. 갑자기 방향 틀어서 도망가는거 보소.. 물고기로 기름 얻을 수 있다던데.. 네 맞아요.. 기름 얻을 수 있어요.. 물고기 낚시해서 기름 얻을까도 지금.. 급하게 생각을 했는데.. 아까.. 그걸 감안하고 봤는데.. 없더라구요.. 낚시터가.. 낚시터가 있어야지 낚시를 할 수 있어요.. 낚시 스폿이.. 빠이빠이.. 장전속도 싫어하냐고.. 아.. 들어갔잖아.. 아.. 뭔 소리야 이 방뚜.. 헤에이.. 카만요.. 와이씨.. 아.. 무빙.. 와아.. 아 놀래라.. 토끼는 왜 쫄아아.. 아.. 이게 안맞네.. 늑대가 달려오니까 토끼도 놀래가지고.. 아.. 토끼 잡나 하고 순간.. 뇌에 회로가 꼬였어.. 아.. 늑대 못 맞출 뻔 했어요.. 아.. 그러니까 나한테 어그로가 끈게 아니라 원래 토끼를 잡으려고 했다가 타겟이 나로 바뀐 거야? 아 그래서 무빙을 졌다고로 친거구나.. 이제 토끼가 박씨를 물고 올 수도 있다고? 제비 아니야 제비? 야 너 박씨 안 물어올거지?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어디가.. 아.. 아.. 뇌씨는 빨라가지고.. 빨리 가야 돼.. 봉거지 멀어.. 봉거지 거리 쪼끔 돼요.. 차가 영지버섯이었나요? 어.. 항생제..는 영지버섯차.. 아 맞네 영지버섯도 좀 캘걸.. 계속 항생제 찾는 것만 생각하고 있었어.. 바본가? 영지버섯도 이제 앞으로 좀 파닝을 합시다.. 아이 엄청 머네 이거.. 언제가냐.. 1분 30초? 큰일났네.. 아 1분 10초 남았어.. 이거.. 스테로이드 사용각이냐? 에너지 드링크 마셔야 할 때인가? 아 죽네 아슬아슬하네.. 45초.. 거의 다왔어 거의 다왔어.. 어 다왔어 다왔어 다왔어.. 충분해 충분해.. 했는데 눈앞에 늑대 나오고 막.. 그럼 난 물리면서 그냥 들어갈래..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아.. 들어왔다.. 미션 성공! 곤가족.. 드디어 다 말렸군.. 이제 이거 들고 다닐거에요.. 아이 뭔 놈의 미션이 계속 걸려! 뭐야 또.. 제한시간에 물고기 2kg짜리 또는 1500kcal 이상 낫기 어 덜룩다크에 대해서 아직 자세하게 모르나본데 물고기는 80% 이상이 2kg가 넘습니다.. 한시간 뒤.. 아 안걸려.. 아.. 왜 다 1.5kg야.. 그럴거같은데 뭔가.. 또 미션이? 제한시간에 은연어 2000kcal 잡기? 10만원? 와 근데 잡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일단 가보.. 가보겠습니다.. 오늘부터 낚시만 오지게 합니다.. 기대하십시오.. 아 근데 많이 피곤해가지고 지금 괜찮을란가? 자 일단 낚시 한번 해볼게요.. 많이 피로해서 얼마나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하는김에 커피좀 마실까? 커피 마셔서 피로감소 혜택을 받은 다음에 낚시가 지금 3개있죠? 좋습니다.. 한 5시간정도 낚시해볼까요? 제발.. 은연어.. 은연어.. 아아.. 아 깜짝이야.. 와.. 바로 되는 줄 알았.. 잠.. 시만요.. 어? 나 실수로 놔버렸어! 어? 오마이갓.. 아니 저게 구우면 2000kcal가 넘을 수가 있거든 그래서 한번 구워봐야지 했는데 놔줬어.. 아.. 5kg짜리였는데.. 800kcal? 에이.. 어림도 없지.. 아 아까 진짜 큰거였는데 그래도.. 뭐야.. 끊어졌어.. 아.. 옌병을 떴다.. 진짜.. 어.. 1600kcal! 그래! 됐어 됐어.. 이거 구워보자! 자.. 오우.. 야.. 미션 성공! 자.. 이거를.. 구워서.. 2000kcal가 넘으면 되는거죠? 자 5kg짜리.. 1시간 걸리네요.. 정확하게.. 남은 1시간 동안은.. 낚시를 좀.. 해볼게요.. 구웠냐? 몇 킬로.. 아.. 1891이네.. 칼로리 그대론가? 200 올랐나? 잘 모르겠고 일단 2000이 안올랐으니까.. 모르든 말든 상관이 없어.. 일단 하룻밤을 자야될 것 같습니다.. 아마.. 여기서 자면 얼어 죽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 뭔데.. 집을 가서 자는게 안전한데.. 아이.. 나 이러다가 진짜 죽은 적이 한 번 있거든.. 내가 되게.. 옷을 잘 입은 상태였단 말이야.. 중장비여서.. 바뀌어도.. 바람막이가 제대로 돼있는 곳에서 자면은.. 살겠지? 이러고 잤다가.. 바로 죽었어요.. 그.. 잠든채로 죽었어.. 좀.. 위험하니까.. 귀찮더라도.. 집에서 잡시다.. 아이 또 엄청 돌아가야되네.. 아.. 난 저쪽으로 갈때마다 너무 무서워.. 거기서 곰살거든.. 저 곰 아니냐? 아.. 나 진짜 잣댔네.. 아.. 나 달리기도 안된단 말이야.. 아 안되겠다.. 그냥 다시 들어가자.. 줏된 것 같다.. 진짜.. 하리보가 딱 써있네.. 기가 막힌다.. 기가 막혀.. 쟤 나한테 시비 털 것 같애.. 무기 들고 준비하고 있자.. 아.. 느릴 줄 알았다.. 그러지마아.. 형은 조용히 들어갈게.. 어? 형 들어갈게! 아.. 이동속도 느려가지고.. 씨.. 집 들어가는데만 더 한시간이네.. 아 안되겠다.. 이거 잡아야겠다.. 어우 다행이다.. 얼굴 맞아서.. 어우 입에 들어갔네.. 휴.. 자.. 돗자리를.. 빨고.. 너무 오래 자면 안되고.. 한.. 다섯시간.. 끊어서 자겠습니다.. 이 날씨가.. 갑자기 확 바뀌어버리면은.. 하늘라라 빠이빠이거든요.. 별일이 없네요.. 어.. 조용하네.. 더 자자.. 한 여섯시간 자면 되겠지? 아직 낮이 되려면 조금 멀었는데.. 어차피 밖에서.. 낚시하는거는.. 빛과는 상관이 전혀 없기 때문에.. 혼자서 해보겠습니다.. 어.. 아 맞다.. 약도 먹어야지.. 이게 마지막이네요.. 세알 남았다.. 여섯시간 낚시.. 송어.. 필요없고.. 놔두겠습니다.. 아.. 끊어졌어.. 아.. 또.. 마지막 하나 남았는데.. 아.. 추운데요 지금? 어떡하지? 아.. 차.. 체온 떨어지는데.. 이거.. 불도 못붙이고 지금.. 아.. 나 어떻게 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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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큰일났어 지금.. 불 못피워.. 나.. 지금 장작도 없어.. 아.. 겁나 아무 생각 없이 왔단 말이야.. 아.. 아.. 진짜 큰일났네 이거.. 이.. 이.. 이쪽.. 이쪽.. 길이었을거야.. 나 마우스에서 지금 손 떼거든? 그냥.. 어.. 어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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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야? 오.. 씨.. 잡았어 잡았어.. 무시하고.. 아.. 나 근데 아까 마우스에서 손을 뗐다가.. 지금 방향이.. 어딘지 모르겠어요.. 어딘지 몰라.. 일단 감을 믿고 가고 있습니다.. 가다보면 길이 나오겠지.. 아 맞다.. 나 랜턴 기름 채웠지.. 응?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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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금 15만원.. 하핳하핳하핰.. 오늘 뒤졌다.. 내가 오늘 강에 있는 모든.. 물고기들의 생태계를 말살 시켜주겠어.. 각오해라.. 형은.. 각오를 굳혔다.. 전에 타스트리머가 3시간을 낚시해서 2001칼로리를 잡는걸 봤다구요? 그런 미션을 지금 나한테 건 거야? 제한시간 30분으로? 낚시도구 만드신다면서요? 어어 이제 준비할려구요 자 봐봐 금속선바늘 뜯으면은 여섯개가 나오네 자 그리고 공소시킨 내장을 전부 다 챙깁니다 자 여기서 낚시 바늘을 죽네 만들거에요! 호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멍 한 열다섯개만 만들자 어헝 왜저래? 무서워 그담에 줄을 만들겁니다 열개 자 왜이제? 낚시도구를 와 15만원 진짜 저거 꼭 받아야되는데 어떡하니 시간이 얼마없어요 되도 안다 이 뉴스가 나 지금 피발린다 피그말리온 시... 미안 커피 한잔 들이키고 출발하자 보이냐? 각오해라 모든 물고기를 다 챙기면 많이 무거워질 테니까요 그냥 목표 물고기가 안 걸리면 다 놔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채 다 안얼었네 구멍이 조그맣게 있네요 자자자 5시간 자꾸 버리다가 실수로 안 버리게 조심하세요 오키 아아 벌써 피곤해졌어 이번엔 또 자야 되나? 야 이거 큰일났다 근데 나 영지버섯을 안 캐어 지금 캐오자고? 저집을 가보자 그냥 저집을 가서 항생제를 얻는게 더 빠를 것 같아 아 시간제 한점만 늘려줘 저건 너무 빠듯해 맨입으로? 뭘 바래 찡굿? 아이씨 왜 저래? 와 채팅에서 진짜 깊은 빡침이 느껴졌다 지난 시간 1분 추가했어? 도망간거 아냐? 차라리 늘려주질 말든가 일단 집에 들어가서 잠을 자자 너무 피곤해서 안되겠어 생선은 무지개 송어하고 연어만 있는건가요? 아뇨 다른 종류도 있는데 그것들은 여기에서 안나와요 여기서 나오는거는 종류가 두종류밖에 없을겁니다 아마도 약 약 하이니드 약 오! 오! 오 마이갓! 할렐루야야야야야야야 와 대박 3일 벌었다 어 이거 이러면 완치인데 일단 자자 12시간에 풀로 자고 어? 나 아침에 먹어서 적용이 안됐나? 뭐지? 아침에 먹었었나? 안 먹었다고 생각했는데 먹었나봐! 아니 이제! 하아 또 또 1인분을 찾으러 가야겠구만 미션 뭐야 저거 1900칼로리로 실패했을때 위로금 장난한 녀석 실패를 바라고 있는건가 걱정하지마 난 2000칼로리를 손에 넣고 모든 상금을 다 가져갈것이오 기다려라 물고기들아 전신이 푼 쓰레기 아 엄마 나 죽어 아 방금 이렇게 딱 떨어지면서 나 혼자 손발에 힘이 빡 들어갔어 와 이건 이건 죽겠다 이거 좀 높이 떨어지는데 와 너무 아파 꺼져 저희 귀가 그거에 50%정도 아파요 오늘 재밌는 장면 많이 나오네이 가자! 6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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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제 안걸리네 나 여기서 자도 될랑가 날씨가 좀 꼬리꼬리한데 일단 자자 자야지 뭘하지 8시간만 잠자면 어 날씨가 조금 추워요 조금 추운데 아직 괜찮아 물고기 대신에 곰을 잡아서 곰 먹기? 어... 경호외수는 많아서 좋다 야 해볼수 있을만큼 해보고 아 맞다 약 먹어야지 예 한 번 남았다 1,400 soll 1,800칼로 예 1,800 정도만 찍어도 우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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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UА엑 안할 것 같아요 17만원 공중분해? 아 지금 피곤해서 자야되는데 돌아버리겠네 모르겠다 일단 자자 아 뭐 못 닦으면은 못 얻는거지 어쩌겠어 날씨가 괜찮.. 어 야 나 얼어 죽고 있었네? 곧 있으면 날이 밝으니까 괜찮을거야 따뜻해질거야 아닌거 같애요 살..살려주세요 불붙여 빨리 나좀 데펴줘 야 이거가지고 체온이 안오르는.. 아 오른다 이제 오른다 오른다 1300칼로리 끼옿 아 이대로 돌아가면 실패인데 아 어떡하지? 아 날씨도 안좋아서 추운데 아..나 모르겠다 진짜.. 아 포기해야되는건가? 영지버섯 찾으면 올라간다고? 오키오키 영지버섯 찾으러가자 영지버섯 어딨는지 내가 정확히 알아 하나에 1분? 좋아좋아 한 3분정도 늘겠네 아..너무 애가 탄다 진짜 아 나 이거 못참겠어 나 이거 먹을래 태란 아.. 그냥 먹어야되겠어 달려 와.. 와.. 6분 6.. 더 없냐? 더 없어? 7.. 8.. 오케이 아 2분이야 심지어? 하나당? 아 근데 너무 추워요 일단 급한대로 아무 집이나 들어가봐 와 시간 많이 벌었다 그냥 곰고기 먹고 속 편안해 드시는게 어때요 헛소리하지 마세요 절대 안됩니다 어? 두통이 밀려온다 벌써 에너지 부스터가 끝났어? 체력을 저하시키진 않지만 간헐적으로 통증이 찾아오며 시야가 흐려져 집중이 힘들어집니다 15분 동안 먹을 것 좀 챙기자 이런 때를 대비해서 나는 아이템을 안 챙겼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무것도 없네 여때는 다 챙겼나보다 야 그러니까 지금 밖에 나가서 불을 지펴야 돼요 날씨가 엄청 좋네 75%의 확률 제발 빨리 붙어라 이번이 마지막이란 말이야 이렇게 하고 영집어서 손질하고 요리하기 마셔 꿀꺽꿀꺽 와아 드디어 피로도가 일단 됐어 들어가 들어가가 아니라 나 배고픈데 어떡하지? 배고플 때 먹을게 뭐가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 피곤해 죽겠는데 좀만 참아봐 10분밖에 안 남았는데 아아 얘 내가 지금 왜 배를 곪으면 안되냐면 든든한 버프 때문에 그래요 배를 잠시라도 곪으면은 든든한 버프가 사라집니다 내가 피로도로 에너지가 달지언정 든든한 버프는 포기를 할 수가 없어 포기를 포기를 뭐 쳐 어? 어? 들어와 스바라시아 형 지금 고기 구워야 돼서 바쁘니까 빨리빨리 들어와라 일단 먹어 이것도 먹어 됐어 됐어 이제 푹 자 모든 것이 완벽해 모든 것이 아름다운 세상이야 이제 자고 다음날부터 승부다 이제 피로도도 풀로 채울 수 있기 때문에 아 뭔가 느낌이 좋아 아 2000칼로리 낚을 수 있을 것 같다 밖으로 나가고 밤이라서 조금 춥지만 얼어 죽지는 않을 거야 낚시하러 가자 됐어 세 시간 아 쪼까 추운데요? 아 1300칼로리 아 잠시만요 형님 아니 날씨가 갑자기 이렇게 변하는 건 오바죠 아 나 해 뜨면은 괜찮아질 줄 알았거든 무슨 황사랑 눈이 섞인 바람이 불고 있네 괜찮겠지 아이 줄네 추운데요 이거? 아이 7도 버프를 받고 있는데도 지금 어어 나 나 죽어요 어 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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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되겠다 아 아 진짜 돌아버리겠네 게임 왜 이러지? 그냥 모든 세계의 모든 생명체가 내 17만원을 가져가는 거를 방해하는 것 같애 아 5분 남았는데 날씨 때문에 이렇게 포기해야돼? 나 이제 영지버섯 어디 있는지 몰라 이번에 낚시로 못 얻으면 포기해야돼 진짜 5천원이라도 벌러 공잡으로 가야되나 아니 뭔 놈의 늑대는 또 이렇게 많아 일단 고기 냄새가 안 나니까 어그로는 안 끌릴거야 늑대킬 3분? 어! 정말? 아 총알이 좀 아깝긴 한데 급해요 17만원 아저씨 저기요 야! 관심 좀 가져봐 오케이 3분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6분 저기요 아저씨 아잠깐만 잠깐만 좀 시간내줘요 오케이 오케이! 땡큐! 컴온 요! 9분? 야! 사슴! 사슴도 줘! 사슴! 사슴 안 돼? 사슴 안 됩니다. 오키 오 1분 보너스 감사합니다 5시간 얼어 죽기 전까지 해보자 아! 1500! 아! 아아아아아아아아 일단 챙겨. 요리에서 칼로리가 더 많이 붙을 수도 있어 아 진짜 제발 엄마! 제발! 연호 한 번만 나오게 해주세요! 나 지금 낚시 레벨 몇이냐? 궁금하다 야 얼음낚시 낚시로만 지금 레벨 3을 찍은 거야? 와아.. 어마어마하다 헉... 왜 추워 밤에는 따뜻하더니 왜 갓 되니까 추워져요 안얼어 죽겠지? 3시간만 자보자 엥? 잉? 죽기에서는 안얼어 죽겠지? 어 체온이 올랐네? 오케. 날씨도 괜찮아졌고 3시간 와 진짜 안걸리나? 참 아유 송화는 정말 늦게 잘 잡히네 와 와 와구만 밤댔네 아니 미친 송화만 나와 어떻게 이래? 흠 일단 허브티를 한잔 들이키고요 이러면 고급 휴식 버프가 걸리거든요? 그러면은 많이 자요 4시간 자요 주서요 휴식시 시간당 상태 회복량이 높아집니다 아니 4시간 잤는데 더 자? 더 자도 돼? 2시간 한 마리가 2000kcal라는 말은 없지 않았냐고? 그렇게 말장난으로 미션비를 받아가려고 하면 안 돼요 미션 걸으신 분들이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준네 맞는 거임 나도 솔직히 좀 우기고 싶은데 그럼 너무 비열하잖아 사람들이 미션을 걸고 싶어하지 않는다고 가끔 실패도 해야 재밌죠 가끔 실패도 해야 재밌죠 하지만 지금은 아니야 다른 때는 내가 다 실패도 될 거 같은데 아유 진짜 미치겠네 아 이게 이렇게 안걸리는 건지 몰랐어 아 지금 1900대도 안걸렸어 미치는 개풀 아 나 체온 다는 속도가 지금 어? 아 야 나 잠깐만 나 몸 몇 칼로리였어? 방금? 아 나 낚시 취소하려고 ESC를 눌렀는데 못봤어 너무 추운데요? 설마 그게 막 1900이나 2000이고 막 그런거는 아니겠지? 설마 어 왜? 시간 다 됐어? 아 시간이 그래도 노력했다 만족한다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안됐어 어쩔 수 없는거야 이거 걸어주신 분들 다들 감사드리구요 저 좀 살려주세요 이게 뭔일이에요? 야 어떻게 된거야 이거 뭐..뭐야 이게? 침낭 주워왔냐고? 침낭은 거의 이제 조건반사적으로 죽기 때문에 있을거에요 다들 맨날 덜렁덕크 초창기 때 침낭 주세요 침낭 주세요 주웠다구 주웠다구 왜 자꾸 주스라는거야 나 주웠는데 근데 안주웠나 하고 확인하면 있어 인벤토리에 아마 주웠을거야 이번에도 대망의 마지막 검사냥 아 또 무시할 수 없는 금액인데 저거 나 약간 현타와서 나 좀 쉬자 좀 쉬어 나 모든걸 잃었어 지금 안으로 들어왔구요 기름 엄청 많아 나 지금 잠자고 날씨가 좀 괜찮아진 듯 오케이 아 나 여기 지금 안에 들어있는 숯 개수가 몇개인지 너무 무서워요 딱 꺼내 한 30개 들릴거 같거든요 침대 놔두고 왜 침낭에서 자요? 어? 그러게요? 아 나 여기 침대가 있는지 몰랐어요 깜빡했네 너무 급해가지고 야 또 곰사냥을 안할 수가 없지 거하게 한건 땡기고 간다 지금 너무 피곤하니까 다음날에 가겠습니다 어 뭐야 미션비 언제 또 저렇게 불었대 푹 자고 아 근데 이게 또 솔직히 연어보다는 쉬운데 이게 또 쉬운 난이도는 아닌거 다들 아시잖아요 그죠? 각오를 좀 굳혀야 됩니다 와 근데 낚시하면서 하루하루가 진짜 막 엄청 빨리 흘렀네요 며칠을 보낸거지 한 4일? 5일 보낸거 같은데 자 일단은 명상을 하고요 한시간정도 명상을 했다가 이제 낮이 됐잖아요 저 드디어 책 읽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거 읽어질라나 모르겠다 어 읽어지네 아 분해 되게 많이 해가지고 숙련도가 높아지면 책을 읽을 필요가 없거든요 아 뭐 레벨업 했다 분해 레벨업 했나봐 레벨3인가 이제? 진짜 이제 레벨4네 가자 곰 조지러 곰 벌러 가야지 곰 벌러 갔다올게 총알 없지 않나요? 총알이 좀 불충분하긴 하죠 5발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미션비가 계속 늘어나는거 아니겠어요? 위험수당이지 뭐 총알이 다 떨어져도 상관이 없는게 저 이제 본거지로 그 저쪽 포경수술하는 곳 있잖아요 거기로 돌아가면은 화살 20발을 얻을 수 있거든요 20발은 개옵하고 한 10발 정도 얻을 수 있는데 그러면은 크게 상관없어요 화살만 있으면 돼요 어 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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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9만원 야 도망간다 너무 멀리서 쏘면은 나한테 어그로가 안 끌리고 도망가요 놀래서 그런가봐 왜이렇게 빠르냐고? 야 곰 달리는거 못봤어? 실제로 진짜 준네 빨래 사람보다 빨라요 등치가 커다래서 느리다고 생각하면은 완전 잘못 생각한거야 야 어디까지가 근데 야 진짜 저 보여 저거 점? 돌아서 갑자기 나한테 올수도 있거든 조심해야돼 어우 애가 막 달샌돌이 와줘 에어? 벌써 13만원이야? 뭐야 미션비 아까랑 거의 비슷해지고 있는데? 아 근데 쟤 진짜 어디까지가요? 바다를 건널 셈인가? 어 잠깐만 뛰어와서 갑자기 이리로 오면 안되는데? 어 잠깐 거리를 좀 둡시다 갑자기 미쳐가지고 나한테 일직선으로 뛰어오면 답이 없어요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요 이제 한 발을 맞췄잖아요 저 친구가 피를 흘리고 있을텐데 피를 최대한 빼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곰시체를 찾으면 돼요 그러기에는 좀 약간 운이 필요해요 곰시체 어디로 갈지 전혀 가늠이 안되니까요 마저 계속 뛰어댕긴다 아 너무 오래 뛰는데? 이정도면은 이제 그만 뛸 때도 되지 않았어? 아 애가 팔팔하네 좀 건강한 애인가 봐 저 친구가 아까부터 계속 같은 자리만 뛰고 있네요 스읍 진짜 버그인가? 지금 꽤 가까워졌죠 긴장하시고 또 어디가 아 어디가요 또? 아 진짜 곰아저씨 아 이거 지금 내가 교육 당하고 있는게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잠깐 스쳐 지나갔거든요 아 사라졌어 내 13만원 진짜 큰일났네 어 저기있다 저기있다 언덕 올라간다 잠깐 보였거든 언덕으로 올라갔어 아 근데 지금 약간 뭔가 문제가 생긴건 맞는거 같아요 저렇게 오랜 시간동안 뛸 리가 없거든요 아닌가? 아 저렇게 오래 뛰는거 처음 봤어 곰이 언덕 위로 넘어갔기 때문에 이게 이제 시야가 안보여서 갑자기 가까워질 수 있거든요 진짜 조심해야되요 발자국이 있을거야 간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여기있다 아직도 피를 흘리고 있네요 까꿍 어 어 어 어 어 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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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음을 멈췄어 가볼까? 그렇지 야 미션비 들어와 들어와 다 받아줄게 아 이걸로 한을 풀었다 미션 성공 아 감사합니다 와 엉덩이 한 대 쳐주고 아 찰지구나 이 녀석 35kg짜리 뭐야 저리 안 꺼져? 야 나 지금 수금하고 있는 중이야 형 바빠 아이 기분 좋은 날에 고기 한 마리 더 들어왔네 아 나 이제 진짜 총이 없는데 아 이제 진짜 조심해야되요 나 곰 지금 집 바로 앞이니까요 이거는 가져가자 대장 한번 키로 이렇게 어 그림자 움직이는거 봐 나머지는 도축하겠습니다 야호 아 다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진짜 아 맞다 먹기까지 해야지 곰 잡아서 곰 먹기 미션이 남아있으니까 빨리 먹읍시다 아 다행이다 발은 뻗고 자겠네요 날 것을 먹으면 레전드? 아 나 또 식중독 걸리고 싶진 않아 아니 식중독이래 그 기생충 아 정말 끔찍했어 먹어 주고 깔끔하게 다 가져가겠습니다 미션 성공 아 미션비 감사합니다 책을 읽으면서 시간을 때워볼까 라고 말할라 했는데 지금 피로도 때문에 책을 못 읽어요 일단 자자 12시간 푹 자고 물 바로 마시고 오늘은 여기까지 자 가봅시다 오늘도 이어서 플레이해보는 덜렁다크 기생충 감염 위험은 아직 벗어나지 못했네요 자고 일어났는데도 이거 곰고기지? 하 또 막 먹다가 사례들리면 정말 위험하니까 그냥 버려야겠다 이거 난 이제 곰고기가 싫어 일단 저번에 낚시 미션이랑 곰 잡기 미션 하다가 좀 시간을 많이 날렸었는데 완전 처음으로 돌아가서 곰가죽을 좀 가지고 와야겠어요 야 나 기름이 왜 이렇게 많아? 나 기름 왜 이렇게 많아요? 이게 다 생선을 구워서 그런겁니다 곰가죽 주스러 가자 아 너무 먼데? 시간 아깝다 아 뭐 우리가 이제 지금 파밍에 있어서 막 시간에 쫓기거나 그러는 거는 아니긴 한데 안 갈란다 가지 말고 고래 잡는 곳 있잖아요 포경 거기 본고지로 돌아가서 화살을 대량으로 만들어야겠어요 아 먹을건 있냐는데? 뭐야 이 74키로칼로리는 어디다가 비비라고 먹을게 좀 필요하긴 하다 내가 곰고기를 기생충이 너무 싫어가지고 버리기는 했는데 먹을게 좀 필요하네요 어? 아... 화살 없는데 우와 어 리벌버 데미지가 좀 많이 쎄졌네요 두박만 해 죽었네 와 나 리벌버 레벨 4야 이제 나름 전문가라고 할 수 있겠어 일단 배가 너무 고프니까 이거부터 빨리 먹고 결롱닷금 며칠 했냐고요? 글쎄요? 48일째네요? 분량이 좀 많이 나오겠다 야 나중에 이거 1000일 찍으면 되게 재밌겠다 그죠? 돈스타브도 아니고 결롱닷금 1000일이면은 진짜 사람들 완전 재밌게 보고 있을 것 같은데 그때는 팬층도 엄청 두껍지 않을까? 아 이거 웬만하면 먹기 싫은데 많이 배고프니까 그냥 먹겠습니다 뭐 이 정도 가지고 기생충 감염 되진 않겠지 두개 먹고 9%가 됐어? 무서운데? 이게 왜 기생충 감염이 되냐면 요리를 해도 왜 기생충 감염이 되냐면 제대로 요리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얘가 지금 요리를 할 줄 몰라요 멍청이에요 요리 레벨 5 이상이 되면은 구워먹을 수 있어요 지금 생존에 대한 이해도가 많이 낮아요 바보에요 얘는 요리를 계속 하면서 아 이렇게 구우면은 더 잘 구워지는구나 이런걸 알게 되면 기생충 감염과는 영영 빠이빠이 하겠죠? 맞아 구워먹는 거 잘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겉은 다 태우고 안은 덜익는 거 딱 그거지 뭐 내가 스테이크 구워먹을 때 딱 그렇게 구워먹거든 존맛탱이라고? 그래서 제가 한우를 좋아해요 한우는 겉에 바삭하게 태우고 안에는 덜 익어도 먹을 수 있거든 근데 비싸서 못 먹지 재기란 할렐루야 자 자작나무 묘목과 화살 촉촉 촉촉 촉촉하게 만들어주지 촉촉 자 오늘 잠들기 전까지 미친 듯이 작업만 할 겁니다 배고프니까 일단 늑대고기를 먹구요 설마 또 감염되진 않겠지 자아 어디보자 화살 대를 먼저 깎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12개 밤이네요 이제 자자 12시간 아침이네요 날씨가 안 좋군요 감염 위험 감염 위험 9% 작업을 좀 해봅시다 보자 보자 조잡한 화살 좋은 도구를 이용해서 레이텔 헐 까마귀 깃털이 모자라서 화살을 더 못 만들어 하아 나름 열심히 줍는다고 줍었는데 이럴수가 뭐 그래도 다섯발이면 충분합니다 들고다닐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러면은 화살은 더이상 만들지 말구요 자아 이제 저희는 노가다를 할거에요 자 영지버섯차를 끓여야되요 영지버섯차 오늘은 그냥 여기에서 작업하다가 또 하루를 날려야겠네 헥 문제는 먹을게 없다는거다 큰일이군 자아 다 됐고 자 앞으로는 이제 활로 다닐거에요 웬만하면 늑대는 헤드샷으로 다 한방이니까 걱정이 없어 돌아다니는 이 게임 아이템 리젠이 안돼요 그래서 최대한 오래 생존하는게 고인물들이 해야하는 일인거고 가자 옛날 새로운 길을 떠나는거는 정말 상생제다 무서운거 같애 제가 만약 이런 상황이면 어떻게 할거냐구요 저는 그냥 삶을 포기할거 같애요 아 근데 이제 이 게임에서는 세계관이 인류가 나 혼자밖에 남지 않았다라는게 확실하게 정해져있잖아 실제로 이런 상황이 되면은 인류가 정말 나 혼자 남았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일단은 그래도 어떻게든 살아나려고 할거 같애요 늑대를 한마리 잡아다가 교육하지 않을까 내 친구로 만들게 늑대도 교육이 될거 아니야 늑대는 무리동물이라 힘들걸요 뭔가 아 근데 막 인터넷에서 영상같은거 보면은 늑대인데 엄청 순둥순둥하고 이쁜애들도 있지않아 늑대는 다 크면은 교육이 안되는 놈들이라고? 늑대 키워봤어요 근데? 아 아이고 어반데 어떡하지 아 쟤한테 귀한 화살을 날릴 순 없어 꽂히면 안죽을거 아냐 어그로 푸는게 제일 좋기는 한데 야 근데 나 조명탄 어디다 버리고 왔냐? 나 왜 조명탄이 없지? 이정도 가지고 기생충 감염되진 않겠지 뭐지? 아니 갑자기 기생충에 감염됐다고? 미친거 아냐? 야 확률 아 아 아 아 맞아 아 진짜 모반데 아 갑자기 하기가 확 싫어진다 뭐야 곰 어디갔어 어? 아 저기있구나 뭐 저렇게 지나가주면 땡큐지 곰을 잡을 이유가 없어요 아 근데 진짜 짜증나네 영지버섯 그래도 열심히 평소에 파밍해놓기 잘했다 그나마 어 아이고 아이고 살려주세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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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저번에도 이러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았나? 아니 구덩이에 빠진게 아니라 다리가 완전 제대로 삐었죠 옷도 다 찢어지고 흐으아아악 기생충 괜찮냐고요? 아 안괜찮아요 괜찮아요 기생충은 진짜 엄청 피곤해요 아 야 진짜 다시는 육식고기 먹나봐라 안걸리겠지 안걸리겠지 해놓고 바로 걸리는건 또 뭐야 오늘이 덜렁다크 마지막 하냐고? 에 그건 아니지 내가 고작 기생충 따위로 죽을거 같애? 나 오늘 여기서 자자 아니 나 진짜 먹을게 없는데? 어떡하지? 나가서 사슴을 좀 잡아볼까? 야 곰고기 잡으러 갑시다 육식고기 안먹어 사슴이 한마리라도 있으면 좋겠는데 어차피 이미 기생충 감염돼있으니까 막 먹어도 되지 않을까 육식고기? 한번도 밥이 부족하다고 생각한적이 없었는데 육식고기를 안먹으니까 이렇게 부족하네 근데 이번에 먹을걸 못구하면 나 든든함 풀려 아 뭐 크게 상관은 없겠다 든든함 풀림 뭐 어때 좀 무겁게 다니면 되지 야 이거 무스가지고 왜 안말라? 뭐지? 야 이거 무스가지고 안말라 이거 버그야 이미 마른건가? 그럼 건조된이라고 나와야되는데 이상하다 아 마른거구나 신선한 무스가죽이 마른거였어 마른거였네? 잘 마른거였네 아 왜 건조된이라고 안뜨고 신선하네 깜짝 놀랬잖아요 정신이 하나도 없네 일단 자자 자고 생각하자 아우 피곤해 죽겠다 나 무게는 또 왜이렇게 그지같이 늘어놨어요? 나 곰가죽은 왜 들고있어? 곰가죽은 왜 들고 있.. 아아아악 곰가죽 곰가죽 투 오 예스 베이베 곰가죽 두개에요 일단 무스가죽 아 니가 겁나 무겁구나 5kg짜리구나 일단 무스가죽은 잠깐 내려놓고요 이걸로 뭘 만들 수 있냐면 곰가죽 침낭 천 다섯개와 건조시킨 내장 여섯개 만드는데 17.5시간이 걸려요 으이 개비 아 맞다 항생제 먹어야지 아 여러분 빨리 얘기 좀 해주세요 난 그거 까먹으면 잤대요 이거 매일 하루에 하나씩 자 하루에 한 알씩 먹어야 돼요 총 10일 이건 3일치 약이고 지금 정신이 없다 아 너무 똥 샀어 기생충 걸린게 지금 너무 커 짜장나 아 짜장나 먹을 것도 없고 나 책을 못 읽는다고 천 천을 구해야 되는데 버려져있는 베개 이런거 없나 나가서 가정집을 좀 돌아다녀 봅시다 아 근데 옷찢는거는 웬만하면 안하는게 좋아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너무 비효율적이에요 그냥 이런데 들어가가지고 베개같은거 널브러져있으면 그거 찢는게 시간도 엄청 절약되고 천도 훨씬 많이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거 오래된 침낭 27분밖에 안걸리는데 여섯개나 얻을 수 있잖아 그런데 옷을 찢는다... 고 한번 볼까요 자 가벼운 등산 재킷 이거 한번 찢어볼게요 40분에 1,002개야 아까 27분에 1,006개였는데 얼마나 비효율적인지 알겠지 침낭도 원래 좀 오래걸리는 편이고 베개는 한 6분? 6분에 1,003개인가? 이렇게 얻을걸요 아 근데 나 진짜 겁나 배고파 어떡하냐 사냥을 하러 가봅시다 아까 사슴이 있던 곳 있잖아 등대 주변에 개를 잡으면 될 것 같아 아 그리고 내가 리젠이 안된다 그랬는데 생명체는 리젠이 돼요 늑대나 사슴 같은 것들은 플랭님은 랜턴을 안들어도 잘 보이시나요? 안보여요 근데 감으로 찾는거죠 근데 여러분들 잘 보라고 랜턴 드는거고 일단 사냥을 할거니까 칼부터 일단 들고 사슴이 있나 잘 찾아봐 아 이거 안되겠다 너무 급할때 쓰려고 해놓은건데 에너지발당 하나 먹을게요 안되겠어 이걸로라도 어떻게 버텨봐야지 이제 진짜 위험해졌다 진짜 아무런 방안이 없어 아니 어떻게 동물이 하나도 없냐? 야 늑대여도 좋으니까 좀 나와봐 나 이미 기생충 걸려서 되게 당당해 구조리 다 씹어먹어줄 수 있어 아 보송 여기에 사슴이 많던데 못해 올라오게 아니 미친놈이네 이거 야! 와 너 무빙 개 지린다 이따구로 돌아온다고? 에이씨 속상하게 다른 연습을 좀 더 해야겠구만 아니 근데 저렇게 오면은 총으로도 못 쏴 젠장 날 농락하다니 어 야 토끼다 오케이 수확하기 1.3키로 바로 구워먹자 왜 겁나 야만인 같애 우가우가 밥이다 밥 시간이 별로 많지 않으니까 냄비를 이용해서 토끼고기를 요리합니다 참고로 토끼고기는 페널티가 전혀 없지만 키로당 칼로리가 제일 낮아요 진짜 엄청 비효율적인 음식이죠 140 아이고 518 안에 기별도 안가네 하하하 방금 먹었는데 또 꼬르륵 소리나 하하하하하 진짜 하루벌어 하루먹고사네 이제 곰가죽 작업하러 가자 자 작업을 해봅시다 17.5시간 너무 빡세게 작업을 하면은 힘들어질 수가 있음께 4시간 정도만 아휴 금방 피로해지네 이제 2시간 2시간 작업하고 이제 자면 되겠다 잠자고 물 끓이고 또 밥을 찾으러 가야겠군요 기생충약 먹어야죠 아 맞네 자 3일차 남맨분들 어서와요 이거 하고 있는 동안 그러면은 아아 나 어떡해 밥 아아 몰라 나 나갔다올거야 배고파아아아아아 무기 들어 오늘부터 사냥에 나선다 곰이든 뭐든 다 덤벼라 야 다 씹어먹어줄테니 곰 없냐 곰? 어 아! 좀 나갔어 아이씨 왜이렇게 안맞아 어어? 이게 안맞는다고? 아 이번엔 진짜 맞추겠다 이거 아아 너무 아래로 쐈다 제발 제발 맞아다오 잊어버린다고 아이씨 토끼고기도 실제로 먹어본 적은 없네요 양고기는 먹어본 적 있는데 캥거루고기랑 캥거루 꼬리찜 먹어봤어 먹어 404 아휴 간에 기별도 안간다 야 빨리 새로운 맵으로 넘어가야 돼 우리는 여기에서 지금 이러고 있을 이유가 없어요 아니 이유가 있어요 공식랍 만들어야 돼요 재기랄 야 그냥 든든한 버프를 포기하자 안 되겠다 야 본거지 그냥 이거 옮길까? 거기 가서 작업해도 늦지 않을 것 같은데 이거 이거 갈 수 있다 충분히 갈 수 있다 지금 가자 개낮인데 거기로 갑시다 정비소? 그 무스고기 엄청 많이 구워놓은 곳 있잖아 거기를 좀 최대한 빨리 가야될 것 같아요 부스트를 쓰자 커피 한잔 드리킹 어 주유소 맞아 가자 가면서 먹을 수 있는 건 모조리 다 씹어먹어주고 빨리 주유소로 돌아가자 아이고 추워라 옷 입었죠? 날씨가 그만큼 추운가봐 이거 완전 그냥 최상위급 아이템들만 다 입어도 온도가 떨어질 때가 있어요 아무리 최고의 장비를 둘러도 온도가 떨어집니다 더롱다크는 하.. 춥당 조금만 몸 좀 녹이고 갈까? 한 두 시간만 이따 가자 배고파! 아하하하 아 이거 든든하면 풀리겠다 아 절대 시간내로 못 가요 이거 커피 한잔 더 마셔 조금이라도 올려 먹을 거! 아! 먹을 거! 곱창도 챙겨가자고? 아냐 곱창은 따로 못 먹어 야 나 냄비 어디다 버려두고 왔어? 나 물 끓여놓고 그냥 나왔어? 배고파! 아 진짜 돌아버리겠네 아.. 신이 쉬워 옛날 옛적에 다 타서 없어졌겠다 야 일단 먹어 야 사슴고기 존맛에 물을 끓이긴 해야되겠네 0.5리터라도 일단 끓이고 일단 봉거제로 돌아가면 모든게 다 해결될거야 물 덜 끓인거 같다고? 아아악! 생각 아이 또 피곤해 되는 일이 없어 진짜 아 이제 못 뛰겠다 피곤함이 극에 달해서 이제 생명력이 달겠군요 그래도 뭐 너무 멀지는 않으니까 괜찮아 포만도를 맥스로 채우자고? 10분내로? 너무 쉬운데? 이건 그냥 나 주려고 하는 미션인데 이거는 설마 10분내로 도착을 못하겠어? 10분 뒤 아아악! 제발! 주요 소나지기야! 금방 간다 시간 충분하다 겨우 2분밖에 안 지났잖아 8분내로 고기를 못먹겠어? 그게 딱 도착했는데 고기가 다 썩어있으면 진짜 레전드다 아 근데 고기를 좀 둔지 오래되서 썩었을 수도 있겠다 싶긴 한데 설마 썩었겠어? 다 왔다! 고기들아 내가 왔어! 음 아직 멀쩡하네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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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달성! 안에 이제 냄비가 없네 마시고 빨리 자자 냄비야 뭐 주변에 왔다갔다 찾아보면은 금방 공말라 어어어어어 아아 아 감사합니다 약 먹었냐구요? 약 먹어야지 이제 허 흐 흐 야 아 여기에 템 다 버리고 왔었구나 내가 앙 쩨쩨 쩜쩨 조명탄을 여기다가 버려두고 왔었구나 다시 풀 장비 갖추고 오늘 작업을 좀 해야겠네요 고기가 엄청 많구 물도 많으니까 나 이제 작업할거야 작업도 말리지 마 어디야! 작업대 이따 공가죽 칭랑 몇시간 작업해야 되냐 5시간 쭈우구우 물 마시고 야 이거 에너지 봐 이거 상태 왜이래 먹어 아까우니까 다시 마저 작업합시다 6시간 반 남았네요 할 수 있겠지? 폭풍작업!!! 으아아아악!!! 으아아악!!! 으아아악!!! 다 만들었다 와 군가죽 침낭 얻었어요 이제... 이... 일반 침낭은 1시간 30분 동안 찢어서 1010개를... 챙겨 가겠습니다 아 냄비를 찾아야 되는데 지금 바로 자기의 피로도가 너무 높은데 몰라 그냥 자 잘 수 있을 만큼 자자 1시간 내로 기생충 치료하기? 될런가? 6일? 6일... 나 오늘 약 먹었냐? 나 안먹었지 어 5일로 줄어들었고 5일내로만 기생충을 치료하면 된다... 이거지? 나쁘지 않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침낭은 다 만들었고 냄비를 찾으러 이거 잠깐 가정집에 갔다올게요 어? 15만? 왜 미션이 왜이래 이거 야 그러면 기생충 다 낳은 다음에 냄비를 찾으러 가자 아 그럼 아 잣대는구나 내가 폐쇄공포증 걸린다 이거 냄비 냄비 다른 집들 뒤지다보면 냄비 있을텐데 너무 멀리 가지 말고 이런데 찾아보자 냄비 여긴 없네 아까랑 집 구조가 딱 같애 어? 두시간 그러면은 그... 사이에 나는 아아 어? 무스 무스가죽 놓고 왔지 맞다 5kg짜리여서 너무 무거워가지고 두고왔지 참 그것도 다시 가지러 가야돼? 모바야 절대 안가 아아 어떡하니 아 근데 이렇게 계속 딴짓을 하면 아 시간이 미션이 참 미션이 시간내로 못할거 같은데 자 이제 회복에 전념하겠습니다 밖에서 한참 동안 있다가 이제 나가서 잠을 자고 일어나서 개운하게 영집어서 차를 한잔 뚜와아아아 자 4알 4일 남았습니다 자 또 하하하하하하 또 멍때리기 아 뭐라도 하면 좋을텐데 이 시간에 아 책도 못 읽고 짜증나 자동차가 무슨 병동이야 진짜 하염없이 시간 보낸다 그 시간에 무스가죽을 가져오자고? 아 그럴까 아이 넌 먼데 가기 귀찮아 어떡해 아이씨 왜저래 진짜 갔다오면 상금 3만원 추가 이런 재개랄 그럼 갈 수 밖에 없잖아 자고 일어나서 생각하자 뭐야 침대 어디있어 그 침대 찾았어 침대 침대떠듬 으으으으으 침대쩜 어 방금 보였는데 아 여기있다 으으으으응 희한한 곳에 있네 자 또 약을 한 번 드링킹 해주고요 자 다녀오겠습니다 잠깐만요 5kg짜리를 옮겨 오려면 짐을 좀 비워야 될 필요가 있어요 아 엄청 무겁단 말이야 지금 진짜 필요한 것만 가져가자 일단 선광탄은 필요가 없어 책도 안 읽어 내려놓고 기름도 이거 내려놓고 침낭은 필요하고 천 이렇게 많이 필요 없어 다 버려 그냥 음식 또 필요 없어 싸제 음식 다 내려놔 물은 좀 끓이고 가야 되겠는데 너 상태 왜 이러니 최대한 가볍게 최대한 가볍게 됐어 이 정도면 가자 물 물 물 물 데워야 돼 물 아우 진짜 빨리 가야 되는데 이게 진짜 어디 떠나려고 하면은 계속 뭐가 생각나 아 이거 챙겨야지 아 이거 챙겨야지 아 이거 챙겨야지 자 다 챙겼어 출발하잖아 또 빼먹은 게 있어 너무 신기한 게 아 이거 안 하고 왔다 아 이거 안 했네 이거 왜 생각을 못 했지 하면서 이제 뒤지는 거죠 고기도 좀 챙겨가고 고기가 바닥났어 그 그 엄청나게 많던 고기가 바닥에 났어요 대박 와 영영 끝나지 않을 것 같던 뭔 소리여 안녕히 계세요 어 저거 늑대가 주워 먹으면 어떡하지 준대 만든 거야 나한테 방금 전에 늑대가 앞에 있었으니까 좀 뒤로 돌아갑시다 어디있놈 사라졌나 고기 다 먹고 사라졌니 고긴 그대로인데 지금 밤이 될 것 같은데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무스 가죽을 가지고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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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반데 왜 두마리가 난리야 아니야 근데 한명은 지금 대기 상태야 이게 원래 1대1 구조밖에 안 되거든요 뭐야 어떻게 그따구로 돌아와 어어 아 좀 이씨 아 야 나 아 화살이 부러졌구나 날씨 왜이래 또 아아 아니 가는 날이 장날이네 진짜 와 나 오늘 출발했으면 죽었다 늑대들이 말려줬네 플레임장 지금 나가는 거 아니라는 아 어떡하냐 오늘은 집에서 아무것도 하지말고 이렇게 다치고 있어야겠다 음 조용해졌다 아 근데 지금 나가도 될란가? 오 밝아 왜 늑대가 쫓기는 소리가 나죠? 뭐야 방금 전까진 낑낑하더니 애가 갑자기 늠름해졌어 엄벼 어어 뭐지? 늑대들 상태가 좀 이상한데 아까부터 왜 이러는거야? 오케이 언제나 긴장되는구만 일단 체온이 떨어지진 않으니까 출발할게요 빨리 가자 3만원을 위하여 늑대는 고기 안줘요? 내가 지금 늑대고기 처먹어서 이짓하고 있는 거잖아 아 아 쳐다보기도 싫어 생각해보니까 늑대한테 좀 고마워해야되겠네 기생충이 걸렸으니까 이런 미션도 받아보지 아니 근데 어쩔 수가 없어 선택권이 없어 먹을게 없단 말이야 아까 같은 경우는 진짜 먹을게 하나도 없어가지고 일단 뭐 기생충 걸려도 어떻게 먹어야지 먹어야 사는데 확률도 엄청 낮았는데 바로 기생충 걸렸어 와 짜증나 요리 아직도 얼었나? 어? 조금 있으면 4렙이다 한번만 더 요리 성공하면은 4렙 될 거 같은데 내 눈앞에 저거 사슴이냐? 어두워서 잘 안 보이는데 사슴은 못 참지 기어서 가자 기어서 안 도망가게 아 들켰 아이씨 사슴은 인식 범위가 너무 넓어서 피곤해 잡기가 너무 힘들어요 아까 눈보라가 몰아쳐서 그런가 기운이 되게 따뜻하네요 지금 원래 한번 날씨가 굉장히 안 좋아지면 또 당분간 좋아지고 그러거든 와 밤에 돌아다니는데 하늘 이렇게 있으면 좀 눈물 나올 거 같다 세상엔 나 혼자밖에 없는데 이 이렇게 아름다운 밤하늘을 같이 봐줄 사람이 없다는 거에 눈물을 흘릴 거 같아 모든 것들은 같이 해야 의미가 있는 것이거든 자 곰가죽 침낭 첫 개십니다 여기가 어디에요 근데 조금 더 자고 출발하도록 하죠 와 침대 온기 보너스 플러스 12도야 미친 거 아냐? 이 정도면은 거의 웬만한 곳에서 다 그냥 들이 누워서 자도 따뜻하게 자겠는데 완전 대낮이 됐네요 약 먹어야지 어 안돼 나 가죽 가져오기 전에 이거 다 먹으면 안 되는데 자 이틀 남았습니다 가죽을 이틀 내로 가져올 수 있을 것인가 토끼는 못 참지 못 참.. 안보여 아 이 볼인지 뭐 식인지 뭐야 이거 풀떼기들 안보여 안보여 어딨어 어 여깄다 망가지마! 아이 재기랄 곰가죽 침낭이 그냥 침낭보다 훨씬 좋죠 아 얘 잘못 샀는데 아 왜 지 멋대로 발사되고 날리야 맞췄으면 아.. 제 솜씨입니다 이랬을텐데 오케이 이거 가져갈까? 고기는 가져가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또 이용할 양식 잘 사용하겠습니다 아이 뭐야 이 틈도 못 지나가? 돼지 새XXX 흐흐흐흐흐흐흐 아 깜짝이야 아유 토끼였네 아유 놀려라 앗! 내가 아직 팔 스킬이 낮아서 에임이 정확하게 안나가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캐릭터 손이 이상한거라고 어딨어 아이 풀이 은근 성가시네 하나도 안보인다 아! 진짜 미치겠네 아 토끼 왜 이렇게 조그만거야 조금만 커지면 안돼? 진짜 커다란 토끼는 남성 절반만 하더만 와.. 그냥 포기하자 안되겠다 이래서 사람들이 한조충 한조충 하는구나 아유 진짜 맞추기가 되게 힘들어 나 오버워치 할때도 한조는 안했거든 맞추기가 너무 힘들어서 사람들이 힐러를 하도 안해서 저는 누쉬우했죠 근데 한조는 왜 자꾸 참는걸까요 젖꼭지 때문에? 많이 되는 소리를 해! 모든 사람들이 다 너같은 줄 알아 한조도 잘하면 세니까 그렇지 뭔가 소리가 예사롭지 않은데? 광산을 지나가는 사이에 날씨가 좀 바람이 많이 세졌네요 자 이제 그걸 가지고 가야되거든요 가죽을 23분밖에 안 남았어? 거기서 여기까지 오는데 20분이나 걸렸다고 피로도요? 모르겠어요 하루를 자고 가야되나? 커피도 있으니까 무슨 가죽가방은 안 만드시나요? 와우 이게 뭘로 보이니? 아이고 멀다 설마 실패하겠어 20분이나 시간이 있는데 앗 니 말을 해버려서 문제가 됐나? 아이없풍이야 왜 또 기가 막히게 가지말라는건가? 그 장면 생각난다 비새라 친구 아 왜 또 아이 게임이 진짜 모든 지구상의 모든것들이 다 지금 미션 실패하길 바라고 있는 것 같애요 살았다 공장까지 가는 것도 되게 오래 걸리네 아니야 근데 미션이 실패할 리는 없어요 제가 지금 하려는거는 3만원 플러스 추가 미션이잖아요 만약에 진짜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 그러면은 바로 제자리에 들어 누워서 자고 일어나서 약먹으면 돼 실패할 일은 없어 바로 그냥 여기에다가 공가죽 침낭 깔아가지고 디비누와 자면 돼 낙말로 여기에다가 이렇게 공가죽 침낭 깔아놓고요 이러고 여기에서 시간 보내도 돼요 지금 춥잖아요 이렇게 시간을 보내잖아요 체온이 올라요 개 따뜻해서 늑대가 마중 나오네 쟤 왜 뛰어와 아니 반갑다고 꼬리 흔드는 거야? 아니 날 또 들쑥날쑥하네 눈이 들어와 뚱 역시 화살을 많이 만들어놓길 잘했어 하는 김에 여기에서 화살 좀 더 만들어가자 나 까마귀 깃털 좀 주웠거든? 아 그리고 부서진 화살도 좀 있고 하니까 아니 미션은요 선생님 아니 될 거 같으니까 하는 거지 원래 아슬아슬하는 게 재미 아니겠어요? 이제 오늘 다시는 아슬아슬하게 미션을 수행하지 않으리 가 되는 날일 수도 있어요 내려오고 화살대랑 7개 7개 옮기고 가지고 있는 화살을 수확해주면 빨리 화살을 만듭시다 3개 오케이 3개 만들었고 활 속이 레벨 3야 활 수리 안 해도 되냐고요? 아 이거 수리가 안 돼요 새로 만들어야 돼요 어... 내가 단풍나무 가지를 어따가 버려놨지? 여기가 아닌가? 일단은 자야되겠어 그럼 자리좀 깔아봐 아... 최대한 자고 물 쫙 마시고 영지버섯 차 한 잔 또 추가로 마셔주고 와... 좀 난다 하루 남았어요 하루 오늘 내로 가죽 가져가야돼요 자 일단 올라가 봅시다 자 이 겁내 무거운 신선한 무스가지고 이걸 챙겨가야되는데 일단 단풍나무 가지가 없어요 그래서 활을 만들 수가 없고 어떻게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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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까? 야야야 가지 말아봐 이 이 이 무게를 조금 더 가볍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이거를 여기다 잠깐만 두고요 자 여기에서 이거를 작업을 조금 하고 가면 됩니다 건조시킨 내장 4개 하나 둘 셋 넷 그러면은 한 시간만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시간도 아니고 30분 램프의 시간이 너무 아까워 자 됐어요 오케이 불 끄고 자 무게를 한번 봅시다 일단 무스 가죽이 사라진 상태거든요 이렇게 하면은 무스 가죽이 사라진 상태고 옷 쪽에 입을 수 없는 무스... 가죽 망토가 있는데 무게가 더 늘어났네요 하... 편법을 쓰려고 했는데 내장 무게가 추가돼서 역으로 망했네요 어우야 12분 남았어? 아 큰일났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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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발하자 지금 당장 나가야돼 자 오늘이 최후의 마지막 날이다 가자 오늘만 버티면 된다 기생충 어떻게 치료하냐고요? 그냥 항생제를 10일동안 먹으면 돼요 하루에 한 알씩 아니 모처럼 좀 벗어나나 했더니 또 기생충 감염내고 찌러리여 찌러리 영지버섯 차 있지? 와 딱 한 잔 남았네 기가 막힌다 아니 그 영지버섯 다릴 거 좀 더 있네 내게 어 왜 뭐 왜 왜요 뭐요 안녕히 계세요 나한테 어그로가 끌린게 아니라 토끼를 잡은거였어 대박 토끼가 나를 살렸다 고맙다 다음에 토끼를 만나면 내가 딱 한번은 풀어줄줄 알았냐 맛있게 먹어주마 이제 화살바지가 되어라 일단 지금은 급함으로 커피에 도움이 필요해요 피로 감소 혜택 이제 무게가 거의 풀이라 이거 피곤해지면은 이동속도 점점 느려지거든 아이 9분? 아유 너무 너무 빡센데 잘난가 여러분 너무 어두워서 잘 안보이죠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과감하게 기름을 포기하겠습니다 여기에다가 기름을 좀 넣고 아주 좋아요 밝기 높여서 보고 있었어? 갑자기 눈 뻥 밝아서 좋지? 나 여기서 좀 자고 갈까? 자고 가야겠다 3시간 5분? 와 이건 진짜 진짜 모르겠네 빨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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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분 남으면 바닥 깔고 자겠습니다 그냥 바로 하루를 보낼게요 아 왜 으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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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얽 뭐야 니는 오케이 나이스샷 너의 패턴은 파악되었다 와 4분 남았네 아 이거 안될거 같은데 아 어떡하냐 도착하면은 끝이 아니라 가서 자야돼 자고 일어나서 약을 먹어야 돼요 아 이거 진짜 아 모르겠다 아 안될거 같은데 3만원을 포기하고 지금 누워야되나 와 진짜 진짜 너무 촉박하다 이거 아 지금 손발이 덜덜 떨리고 있어 3만원 욕심내다가 22만원 난리일수도 있어요 지금 어 근데 나 나 나 나 지금 생각을 좀 잘해야될거 같아요 안되겠다 이거 야 일단 시간을 보내 시간을 보내는게 지금 엄청 중요하단 말이야 시간 보내는게 생각보다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려서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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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곤해져라 빨리 피곤해져라 잘 수 있게 빨리 피곤해져라 아이고 목말라 뭐 물 물 물 마시고 2분 남았어 2분 아이고 피곤해져라 빨리빨리 빨리빨리 아이고 마실물이 없다 마실물이 없어 큰일났다 큰일났어 아이고 물 없다 갑자기 상황이 왜이렇게 급박해진거야 나 도대체 어떻게 된거냐고 자 자 일단 자 아니 자면 안될거 같은데 아니 일단 달려봐 여기서 대놓고 자면은 곰 만날수도 있어서 1분 남았네 누워야되나 야 이거 진짜 그냥 대놓고 잤다가 나 죽으면 어떡해 얼어 죽으면 56초 남았어 어떻게 자야돼 결단을 해야돼 자자 일단 자자 괜찮을거야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일어나 아직 40초 남았어 도착만 하면 돼 지금 약먹으면 끝나거든요? 나 왜이렇게 목이 말라엥? 물 좀 벌컥벌컥 먹어봐 왜 또 와 나 아까 소리지르느라 입술 찢어졌어 아 입술에서 피 줄줄 샌다 잠깐만 또 또 늑대가 은빌아 오메한 녀석 난 이제 잃을게 없어 아 3만원은 아쉽지만 쟤네 왜 저렇게 자꾸 돌아서가 쟤네 나한테 다가오는걸 못하네 아 나한테서 곰 냄새나서 그런가? 그럴수도 있겠다 싶은데 이게 원래 곰 침낭을 가지고 있으면 늑대가 피하거든요 곰 냄새나서 그래서 곰 침낭 깔고 자고 있으면 늑대가 못 덮쳐요 저 사실은 또 끝까지 쫓아오네 들어와 어 뭐야 얘 아이디 아우씨 아 옷 찢어졌어 아 머리가 아니라 목에 맞았네 아 젠장 얼른 가자 가서 코트 만들어야지 전 침낭이 먼저에요 솔직히 동물 가죽으로 옷 만드는 거 좀 많이 생각해야 됩니다 일단 동물 가죽 옷은 굉장히 무겁구요 일반적으로 좋은 옷 입을 수 있으면 그냥 옷 입는게 낫죠 그쵸 그리고 내구도가 다 떨어지면은 수리를 해야 되는데 그 수리를 해야 되는 재료가 동물 가죽이에요 그냥 가죽이 아니라 고기 세 개 일단 하나 먹 어? 내 공가죽 침낭이 상태가 왜 이러죠? 어째서죠? 어쩔 수 없지 뭐 망가진 건 망가진 거고 그러면 일반 침낭을 다시 찾아야겠네 일단 찢어야겠다 이거 아 단풍나무 묘목을 여기에다가 버렸었구나 그럼 여기서 활 만들면 되겠네요 곰가죽 하나 더 있지 않았어요 고래 공장에 조용히 해 나 고래 공장 절대 안 갈거야 활을 지금 만들 아 물을 먼저 만들어야겠네 아 침낭을 근데 야 너무 성급하게 찢어버렸나? 아니 나 곰가죽 침낭 절대 안 망가질 줄 알았는데 자 밖에서 자서 그런가 어떻게 이렇게 빨리 망가졌지? 옷 찢어진 게 침낭도 찢어버릴 수가 있나? 늑대가 찢었나? 물을 일단 끓이고 자 물을 끓이는 동안에 저희는 활을 만듭시다 자 활 다 만들었고 이제 옷 만듭시다 침낭 내 장 이 없어 내 장 하나 둘 아니 아 아까 잡은 늑대들한테서 가지고 오면 되겠다 일단 내장이 두개가 더 있거든? 그걸로 작업을 못 해 세 개가 있어야지 작업이 된대 caused 하... 미쳐버리겠네 하아... 내장 건조시키는 것도 한참 걸리네 기다려라 늑대더라 무스가죽으로 만든 옷은 냄새가 나요? 무스는 애초에 초식동물이라서 뭐 위협적이고 말고 그런거 없지 않냐 그걸로 늑대가 기피한다는 기능은 못들어본 것 같아요 아니 주변에 내가 늑대들 잔뜩 잡았었잖아 어 여기 있네 썩었네? 방금 잡은 애인가 얘? 썩었네? 어? 커밍이 되네? 내장만 와 근데 늑대한테서 내장을 두개밖에 못 얻네요 맨날 이때까지 내장 좀 캐야겠다 하는 애들은 전부 다 고미랑 무스 이런 애들 뿐이어가지고 내장이 10개 20개씩 나왔잖아 막상 구하려고 하니까 되게 귀하네요 오오... 이건 귀하군요 이거 아까 버그로 제대로 안 눌린 것 같은데 다시한번만 좀 주도 면밀하게 봅시다 눌릴 것 같은데? 아 눌리네 발 쪽을 봐야 되네 몸통을 보니까 안 봐지고 발 쪽을 봐야 돼 왜 저러지? 아이고 피곤해 말리자잉 아 근데 침낭 없는 게 좀 치명적이네 어떡하냐 말리고 됐어 이제 자자 쭉 자고 너무 어두운데 완전 한밤중이잖아 집 안에서는 너무 어두워서 작업을 할 수가 없으니까 여기에서 작업을 하는 겁니다 불을 끄고 밖에서는 달빛을 벗삼아서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물론 달빛이 밝으면 말이죠 책 읽어야겠다 아 나 지금 책 읽을 수 있나? 오 읽어지네 좋아 좋아 왔 hommes 흥허 헥헥 헐! 너무! 너무! 너무 추웠어... 엏! 뭔 소리야? 방금 그 소리 뭐야 올 것이 왔구나 안 그래도 침낭이 필요했는데 잘 되었다 기다려라 돌아서 가야지 곰이 굉장히 가까이 있었던거 같았는데? 아이고- 잣대뻔했네 와... 아 근데 지금 너무 추워요 너무 추워서 싸울 수가 없어 어디갔어 또 저기있다 조용히 들어갔다가 나갔다가 들어갔다가 곰사냥 좋아 아 좀 기다려봐 아우 쟤 왜저래 아 너무 가까워 너무 추운데 어떡하지 갈 때까지 좀 기다려 들어가요 저 친구 보내면 안돼요 내 화살 다 저기에 박혀있어 지금 저거 가져가야돼 잡았어? 아아 지렸어 아휴 피를 좀 많이 흘렸구나 얘가 오케이 아휴 지금 일단 너무 추우니까 들어가서 생각해 그치 실제로 저러면은 차 그냥 박살내요 곰 진짜 힘쎄거든 차를 막 흔들지 덜컹덜컹 미션 성공 오 예스 베이베 감사합니다 시간이 너무 아까우니까요 물이라도 못칩시다 헤이 나무도 다 써가네 진짜 아휴 물자가 닳는건 정말 순간이구나 야 고기도 이게 마지막이야 그 만텀고기 다 먹었어 곰고기를 준네 구워서 요리 레벨업을 해볼까? 또 기생충 각인가 하하하하하하 아 또 가야하는 것인가 야 솔직히 이 정도로 기생충 감염 됐으면 내성 생겨야 되는거 아냐? 이제 기생충도 소화시킬 정도의 소화력을 지녀해줘 요리만 하고 그냥 버리자고? 아 그것도 좋은 생각이긴 한데 일단 날씨가 잠잠해질 때까지 좀 기다립시다 레이텔 날씨가 또 그새 괜찮아진 것 같은데? 도축하는데 두시간 걸려요 하하 한시간 빠르게 한시간어치만 도축을 하면 됩니다 한시간 4분 어렵기 때문에 고기를 채취하는거는 좀 비효율적이고 자 내장과 가죽을 벗기고 여기에다가 풀어줍니다 불이 끓고 있겠죠? 불이 딱 꺼지네 기가 막히는구만 아 마지막 고기 알차게 먹었습니다 무스님 이 또한 무스비 자 어어 40분 도축하고 나머지는 도끼로 도끼가 더 오래 걸리네? 너 아 완전히 얼음이 된게 아니구나 5kg? 5kg 정도만? 5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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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kg? 5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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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kg? 아이고 엄청 무겁네 이거? 5kg? 5kg? 6kg? 4kg?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 루나미가 날 되게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네 ㅎㅎㅎ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흫 자 여기에서 소확을 해줍시다 자 오늘부터 고기 파티다 자 이 고기들을 고기들을 전부 다 구우면은 레벨 5 되지 않을까? 내려놓고 이걸 다 구우려면 어마어마한 화력이 필요하겠죠 이런 것들 부셔줍니다 죽네 피곤하고 죽네 배고프고 든든함이 사라졌어! 아 든든함 유지하려고 얼마나 노력했거늘 든바 아 너무 배고픈데 이거 뭐라도 주워먹자 좋다 이런거 내가 여길 본거지로 선택한 가장 결정적인 이유 중 하나가 여기엔 자질구레하게 먹을 것들이 굉장히 많다는거지 못말라 디져어억 흐어어억 꿀꺽꿀꺽 됐고 자고 일어나서 생각하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자요 자 진짜 오래간만에 플레이하는 덜렁다크 너무 오래간만이라 기억도 안난다 야 어디서 저장을 했는지부터 일단 기억을 더듬어 봐야될 것 같아요 일단 자고 일어나고 저장을 한 것 같으니까 물부터 마시고 딱 보아하니 든든한 버프가 사라진 상태군요 정말 위기였던 것 같은데 여전히 먹을게 없군요 짜떼쓰 곰가죽을 말려서 침낭을 만들어야 되는데 유튜브에서 하는 세이브 파일이랑 다르냐구요? 아뇨 같애요 같은데 이게 훨씬 이후죠 지금이 3편 올라간거고 이거는 아마 지금 분량이면은 한 9화? 아직 편집 안된 것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때까지 덜렁다크 녹화한 영상 개수만 42개더라구요 그래서 내가 그동안 덜렁다크를 좀 안한 것도 있어요 너무 진도를 막 빼버리면 따라잡기가 힘드니까 안되겠다 지금 너무 급하니까요 날씨도 별로 안 좋고 하니 여기있는 비상식량을 사용할때가 왔습니다 보겨베 토마이러스 연유 자 이때까지 막 열심히 파밍 안하고 군데군데 남겨놓은 이유는 이런때 쓰기 위함입니다 연유 내구도가 좋지않군요 어서 먹어치웁시다 편집하는데 얼마나 걸리냐고? 아 연유 너무 아까워 야 이거 수분 왜이렇게 많이 올려줘 요리 레벨 올리기 미션? 좋아요 아 조금 더 목마를때 먹을걸 연유가 수분이 올려주는걸 알고는 있었는데 이렇게 막 팍 올려줄줄 몰랐어 3칸씩 오르네 자아 활을 하나 더 만들게요 저는 건조시킨 단풍나무 묘목이 하나가 더 있는 상태고 활을 미리 만들어 놓으면은 나중에 여기 들러서 활이 다 망가졌을때 바로 쓸 수가 있으니까 5시간 빠르게 작업을 하고 활을 다 만들었죠 이제 활이 지금 3개일겁니다 하나는 거의 다 망가진거 다 잠깐 쓴거 하나는 여기에다가 넣어놓을게요 이렇게 넣어놓으면은 굉장히 유용하게 쓰겠죠? 목이말라 목이 오늘은 일단 미션이 있잖아요? 요리 레벨업을 해야되니까 활 레벨업도 해야되고 이 주변에 늑대 없나? 아 근데 여기는 늑대가 정말 많이 나오는 곳이라 녹대를 조지러 뒤로 발감아 늑대를 조지러 조지아커피 야 그 많던 늑대 다 어디갔어 호수를 이렇게 싹 봤는데 하나도 없어 사슴 있다 사슴 0.7키로 장난해 하는김에 닫자 이거 채집하고 0.7키로 방금 이제 고기랑 내장, 가죽 이렇게 따로 채취를 했었잖아요 그 이유는 고기는 얼었을때 한정입니다 얼었을때 도끼로 채집하는게 더 빠릅니다 연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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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수분이 조금 찼군 이럴때 먹었었어야 했는데 아까 수분을 너무 의미없이 손실시켜버렸어 간에 기별도 안간다고? 이 조그마한게 정말 큰거라고 뭘 모르네 여기 넓으니까 여기에다가 이런거 이런거 다 내려놔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쓸데없는것들 다 버려놔요 호스 가죽망토 아 이거 만들다 말았었지 참 맞아맞아 이거 만들어야돼 미션 뭐죠? 게임 캐릭터와 같이 물 마시기 3분내로 오케이 현실적인 미션이로군 물을? 캐릭터와 함께 동시에? 아우 나 되게 목말랐었나봐 물이 막짝짝 들어가네 야 왜 미션 성공 안해줘 빨리 빨리 성공해달라 미션 성공 감사합니다 지금 보니까 물을 가지고 요리도 좀 해야되겠네요 커피 허브티도 만들어줍시다 어? 요리 레벨 올랐다 레벨 4다 올랐다 미션 성공 굿 허브티 커피 둘다 한번씩 태우기? 어어어어어어 거절 생존에 필요한 미션은 괜찮은데 저런 예능 미션은 거절하겠습니다 야 안그래도 지금 한모금 한모금이 아까워 디지겠는데 뭔 한 50만원 걸면 생각해볼게 뭘 생각을 해 당장 해야지 요리 레벨이 많이 올라서 이제 이런 눈녹이는 것도 시간이 많이 절약되는 거 같아요 요리시간 20%만큼 감소 캔을 두들겨 열때 칼로리 소진 없음 아 원래 칼로리 먹고 있었냐? 나 몰랐어 그랬구나 여기 침낭 내가 찢어버렸니? 아 침낭이 하나쯤은 있어야 되는데 큰일이네 이러면 무서워서 밖에 못나가요 아 먹을 걸 찾아 나서야 되는데 12일동안 말려야 돼요 이거를 자기랄 뭐 육포도 있기는 한데 아 진짜 아껴야 되는데 막 먹으면 안돼 이거라도 일단 하나 따서 먹자 어 롤롤롤롤롤롤낳 롤롤롤롤롤 일단은 자자 자고 아침 일찍 낚시를 하러 가면 될 거 같아요 거기가 모자란 게 이렇게 치명적일 줄이야 자 일단 이거 이번에 3화를 올렸잖아요 거기에서 내가 뭘정도? 명칭을 제대로 잡지를 못했었는데 어떤분이 댓글로 기력 Kayeet 42편을 넘게 찍은 지금에서야 그 댓글을 읽고 기력이라고 사용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기력, 정말 기동차게 잘 어울리는 단어 아닙니까? 근데 바꾸기엔 너무나 늦었어. 이때까지 맨날 멀 정도라고 했거든. 아 이거 완전 한밤중인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밤에 할 수 있는 거. 어둠 속에선 수리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은 차에서 수리해보자. 아 근데 많이 어두운데? 차 안도 되게 어두워서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안돼 안돼 지금 너무 한밤중이야. 여기서 그냥 좀 시간을 보내보죠 그러면. 어 밝아졌다. 이 정도 밝히면은 작업이 되죠. 제발 나 가죽 하나밖에 없어. 아 됐다. 그리고 또 수리해야 되는 게 이거. 전 두 개. 아잉! 아이 또 눈 내리네. 수리 다 하니까. 어 뭐야. 여러분 이거 뭐예요? 아 나 곰 잡았었지. 아니 이걸 굽는다고 생각을 못했네. 굽네 치킨. 자 오늘부터. 광란의 곰고기 파티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곰고기로 치킨집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불을 잘 피웁니다. 화력을 올려줘요. 어... 요리해요 그냥. 냄비 올리지 말고. 곰고기 두 개를 쫙 올려서 부어줍니다 그리고 이걸 한 시간 읽어줍니다 원래 치킨집 사장이 되려면은 이런 험난한 과정을 거쳐야 돼요 이제 이 고기가 치킨으로 팔 수 있을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맛있게 먹어줘 봅니다 냥냥냥냥냥 칼로리가 엄청 높네요 기생충 감염 위험 1% 안타깝게도 이 곰고기는 치킨이 되게 힘들겠군요 조금 보류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곰고기가 있으니까 안전하잖아요? 이거 계속 작업해볼게요 건조시킨 내장 건조시킨 내장이 없고 다 신선해 너무너무 신선해 왜 이렇게 다 신선해 왜 뭐야 내장 다 어디갔어 다시 내려놔 아 또 해가 질라 그러네 하지만 아직 피로도가 어느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빠르게 가서 낚시를 좀 해볼게요 기력 기력 기력이란 말이 입에 붙어야되는데 기력이란 말이 입에 안붙어 자꾸 피로도라 그래 던파를 너무 많이 해서 그렇습니다 던파 같이하실? 이 자식이 왜 자꾸 그걸 하고 지랄이야 이씨 어 저기 곰 또 있다 아저씨 야 이리 와봐 너 왜 나 보고도 못본척해 야 이 X댓끼야 야아아아 어 화살 날라갔어 아 곰 뒤쪽으로 날라갔어 화살 아냐 그냥 낚시나 하지 아 이 부산탈추마 아 짜증나 아 이거 잡아서 뭐한다고 아냐 근데 고기 많으면 요리 레벨 올릴 수 있어서 맞았다 뛰어온다 뛰어온다 이번에 안죽으면 큰일인데? 그렇지 근데 이런 꼼수가 있어야되요 여러분 어쩔수가 없어요 좀 비열해보여도 이런 시스템상의 꼼수를 좀 써야 곰을 잡지 안그러면은 뭐야 이거 뭐 어쨌든 우사히 잘 잡았구요 도축스킬도 레벨업 좀 해주고 그러면 나 집가야되잖아 아이씨 낚시를 못하네 두시간에 걸쳐서 도축만 하고 그 다음에 얼마나 무거워요? 그렇게 안무겁네 이렇게 두고 가면 되겠지? 어 어두워진다 가자 빨리 곰도 총 헤드샷이면 바로 컷인가요? 아뇨아뇨 아무리 헤드샷 잘 맞춰도 3대 이상 맞춰야되요 아니다 진짜 완벽하게 잘 맞추면은 두 대만으로도 죽을 수 있어요 그리고 운이 좋으면 한 대 맞추고 과다출혈로 죽을 수 있어요 헤드샷으로 한방 갈기고 곰이 도망가면은 피를 계속 흘리다가 죽을 수 있습니다 제가 3편에서 그렇게 잡았잖아요 여러분 기억 안나세요? 응 리볼버 받고 죽은거 한참시간 흐르고 나서 호수에 죽어있던거 발견했잖아요 아주 머나먼 이야기의 일이죠 영상은 어제 올라갔던건데 하아 언제 다올리냐 그거 덜롱다크 그래도 좀 걱정이에요 너무 장편으로 가면은 지루해질수가 있거든 이 게임이 엔딩이 없어요 죽어야 엔딩이에요 그게 문제야 엔딩이 깔끔하게 없다는게 문가죽도 버리고 신선한내장 10개 쫙쫙쫙쫙쫙쫙 동고기는 나중에 자고 일어나서 밖에서 침대가 어딨어 침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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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대야 침 침대야 어 여기있다 잡시다 자 방금 오로라가 잠깐 떴었는데요 이 고속도로 이 맵에서 오로라가 뜨면은 좀 재밌는걸 할 수 있는데 바로 얘기를 하면 좀 스포가 될 수 있으니까 다음에 알려줄게 두개 먹고 으 다 잘먹네이 기생충 감염 위험이 9%까지 올랐습니다 아주 큰일이 났군요 공고기로 연명하면 안되는데 야 기왕이렇게 된거 좋은 방법이 생각났어 모든걸 다 포기하고 다 내려놔 좋아 완벽해 완전 가벼워 가자 후회하고 있어요 나이프는 필요해요 나이프 여기에서 나이프 찾아봐 나이프야 어디잇니 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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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아아아아아아얌 엄마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다시 다 주워야되요 고민할 시간에 그냥 가겠다 젠장 가자 고기 주우러 혜 혜 엄마야 아유 그냥 도망가면 돼요 아유 깜짝놀란네 아니 이때까지 계속 안보이던 늑대거야 왜 내가 짐을 다 내려놓으니까 갑자기 젠데고 난리 열심히 쫓아와보렴 맥날 적은 날 쫓아와봐라 니가 여기 들어올 수 있나 낄낄깔칼칼 왜 계속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들리죠? 너무 무서운데? 원래 깨갱깨갱하면서 이제 가야되거든요 어그로가 풀리면서? 어 됐다 아 깜짝이야 여기 계속 계속 다가와 아이씨 쫄았네 자 10키로네요 하나에 그럼 3개 정도 들고 가자 아 잠시만 나 냄새 3단계야 아 와 이거리가 걸리네? 냄새 3단계는 범위가 정말 어마어마하군요 괜찮아 근데 막 달려오진 않을거야 원래 이게 이제 제가 아까 나이프를 챙겼다면은 지금 고기 채취한거 있죠 이거를 잘게 썰어가지고 고기 한덩이를 이렇게 버릴 수 있습니다 이런 생고기를 버렸을 경우에 어그로가 그쪽으로 쏠려요 그냥 냠냠첩첩 이제 고기를 주워 먹는거죠 이제 먹을 걱정은 안해도 되는거 아닌가요? 아 제가 지금 고기를 가져가려는거 먹으려고 그러는게 아니라 요리 할려고 가져가는거에요 요리 스킬 레벨업 하려고 요리 스킬? 얌에 напmek도 그냥 굽는거죠 뭐야 이끼오완발자국은 어어어 어어 어어어 어어어어 아우 언덕 안올라가졌어 진짜 깜짝 놀랐네 늑듯 으르렁 소리 너무 무서워 왜케 바로 뒤에서 하는거 같냐 큰일날 뻔했네 지금 무기가 없어서 물려도 반항을 할 수 있는 저항을 할 수 있는 수단이 없기때문에 그냥 그대로 물어 뜯기는거예요 아이씨 나이프 어딘가에 나이프가 있지 않을까? 요? 어 집었다 됐다 자 소확을 해봅시다 정확히 무게가 절반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무게 여유는 엄청 생길꺼에요 좋아요 도축 레벨이 계속 오르고 있죠 실제 해체 레벨이 이제 거의 가장 빨리 만렙을 찍겠네요 기생충 위험 14% 와 이제 상당히 위험해졌어요 이제 진짜 걸려도 딱히 할 말이 없습니다 먹을만큼 먹어서 아 이것도 손질 해야되는데 책 읽을거 없나? 더 읽을 수 있다 야 14% 밖에 안됐었는데 에이.. 어쩔 수 없지 뭐 기생충을 거의 달고 사네 밖에 날씨도 되게 안좋아진 것 같은데요 갑자기 게임이 하드코어하게 바뀔 것 같은 이 불길한 예감은 뭐지? 어쨌든 기생충에 걸려버렸으니 마음 놓고 곰고기를 열심히 먹고 굽고 합시다 기생충에 걸린 상태에서 곰고기 계속 먹어도 되는지는 제가 안해봐서 모르겠는데요 아마 괜찮겠죠 약 드세요 약이 없어 임마 영지버섯 가지고 와야돼 한 시간이나 걸리니까요 그럼 영지버섯이나 좀 찾으러 가죠 영지버섯이 영지버섯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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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시간 만에 갔다올 수 있겠지? 제가 딴짓하면 절대 안돼요 제가 뭐 딴짓 하려고 하면은 욕해주세요 영지버섯만 싹 파밍하고 와야됩니다 막 중간에 뭐.. 뭐 발견해서 파밍해야징 하면은 바로 말려줘야돼 쌍.. 쌍욕까지는 내가 좀 마음에 상처가 생길 것 같고 야이 멍청아 정도만 해줘 게임 1분이 현실에서 한 10초 정도 될거에요 5초에서 10초? 아 근데 저희가 막 빠르게 시간을 스킵하는 어떠한 행동을 하지 않는 이상은 한 시간 갔다오는데 시간 충분합니다 평소엔 그렇게 흔하던 영지버섯이 찾으려고 하니까 안보이네 어! 더있다 나무 밑둥이 저렇게 잘려있는 데가 영지버섯이 나오는 곳이에요 요렇게 별로 안붙어있네 4개 가지고는 팩도 없는데 일단 4개라도 감사합시다 영지버섯이 엄청 많이 있는 장소를 제가 알고 있기는 한데 그때 한번 들렀었어요 미션하면서 영지버섯 파밍하면은 뭐 시간 추가염 이랬었잖아 기억나죠? 거기를 내가 파밍을 해버려가지고 영지버섯이 있는지 모르겠어 지금 나왔다 마침 딱 구워졌네요 자 이제 컵을 하나 집어서 요걸 놓고 병지버섯을 끓입니다 고기도 마음껏 먹어주고 먹어도 되겠지? 음 아무런 디버프가 없네 자 일단은 약을 한첩 꿀꺽꿀꺽 먹어주고요 휴 살겠다 몸이 따뜻해진 버프까지 아주 완벽하거든요 안그래도 여기에서 오랫동안 지내야 되니까 뭐 어차피 기생충 걸릴거 마음 편하게 걸려놓고 그래서 가죽들 다 말리고 가자고 이거 진짜 드럽게 안 마른다 27% 건조됐네 좋아요 일단 5일치의 약은 확보가 됐습니다 아까 하나를 먹었으니까 총 합쳐서 6일치의 약이 확보가 되었고 나머지 4일치는 어디서 구하노 진짜 막막하다 이 사이에 이거라도 좀 말라서 작업이라도 할 수 있으면 좋으련만 그게 안되네 든든한 버프라도 좀 있으면 좋겠는데 뭐 되는게 하나도 없네 어디보자 1시간 동안 밖에서 멍 때리고 있겠습니다 1시간 동안 도축이라도 하자 그래 정확하게 1시간 걸리네 좋다 오! 든든한 버프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기력이 완전 다 떨어졌네요 물도 끓고 고기도 다 익었고 일단은 자야겠군요 1시간 25분 하... 이 시간이 너무 아까운데 어? 1시간 25분? 그러면 정확하게 물을 1.5L 끓일 수 있는 시간이에요 물을 끓여놓고 자자 그러면은 아주 완벽하게 물이 다 끓어있을 겁니다 자고 자 보면은 우리 휴대용 식수 으으야 자 하루가 지났죠 코롤롤롤롤롤 그 다음에 불을 다시 붙여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밖에 날씨 상태 좀 봅시다 바람소리가 예사롭지 않은데 오! 홀리 마더 조용히 물이나 끓여줍시다 물 끓이고 고기 곱고 나 이거 밀폐공포증 걸릴 것 같은데 고기가 없네 밖에다 내가 다 내보냈나? 10일 동안 약을 먹어야 되나요? 아니면 확률적으로 치료가 되는건가요? 10일 동안 무조건 먹어야 됩니다 하루에 한 알씩 자연치유 없어요 여기서는 무조건 어떤 질병에 걸리면은 반드시 특정 행동을 해야 치료가 됩니다 막 끙끙 앓고 있으면 생명력만 계속 달아요 어? 날씨 다 안익었는데 어떡하죠? 나무가 없어요 날씨는 더 좌같아지고 으어엉 ments 뭐든가 아니 나무가 없는 아...... 내가 옆에 이거 나무 캐 놓은게 있었댜 다 어디갔어 내가 내가 다 들고 들어갔었나? atau 아마 이거 하고 추워 얼마나 걸려? 1시간 반? 1시간 반? 괜찮을까? 1시간 반? 끼요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아아아아아!! 허, 허,아 추워! 아이시.. 다 켜니까 날씨 괜찮아지구 지이라.. 천체 온저고 위험 20 sunt 속상하다 속상해 3시간 말랐냐? 이럴때 필요한건 뭐다? 날 가는거 다.. 육분 갈고 앞을 딱 보면은 잘.. 마른 내장이 눈앞에 빠앗 그렇지!! 자, 작업을 합시다. 한 시간씩 할 거예요. 덜렁다크 한 번 죽으면 완전 끝입니다. 로그라이트 그딴 거 아니에요. 그냥 죽으면 끝이에요. 리제로? 야, 리제로에서는 주인공의 기억이 남기라도 하지, 얜 그냥 사라진다니까? 존재 자체가 진짜 죽는다고 실제로 죽음을 겪는 겁니다. 대신에 불꽃님 기억이 남아 있잖아요. 아, 맞네. 그렇구만. 얘도 인생 몇 회차 막 이런 건가? 날씨가 애매한데? 날씨가 아니라 피로도. 할 수 있을만큼은 일단 합시다. 작업을 그러면. 빠바바바바바바바. 할 수 있을만큼 하고, 자자했지. 내 침대 어딨? 여기 있다. 절대 놓치지 않을 거예요. 빠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하 또 오로라가 떴네. 근데 넘어갔어요. 넘어가고 아침이 됐군요. 자, 지금 날씨가 좋은 거 같으니까 지금 빠르게 고기를 잠깐 내려놓고 나무를 캐오도록 하겠습니다. 영지버섯 영지버섯 어어어 어흐어 하 인생 자 여러분들 덕분에 야 그 까먹을 일은 없을것 같애요 아 근데 이 주변에 나무 이렇게 막 쓰면 안되는데 진짜 중요한 자원들인데 이제 진짜 얼마 안남았어 이 많은 나무들을 내가 다 쓰게될 줄이야 우 이상한 소리나 저 방금 두어돋그crere 하는 소리 있잖 저거 닦다구리 소리다? 실제로 저런 소리가 난데요 덜렁ンダ큐에서 나오는 소리의 대부분은 인위적으로 낸 소리가 아니라 진짜 자연에서 녹음한 소리들이 대부분인데 딱따구리가 그런 소리가 나냐구요 나무 이렇게 머리로 두들길 때 그런 소리가 나지 그리고 우리 과학기술이 굉장히 많 여기 얼굴 되면은 바로 그냥 죽겠는데 뾰족 한거? 와 무섭다 아 이건 지압할 수준이 아니라 뚫릴 거 같은데? 우리 과학기술이 꽤 많이 발전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따구리가 나무를 쪼을때 머리가 흔들리는데 그걸 어떻게 충격을 안받을 수가 있지? 이유를 아직도 모른대요 신기하지 않아요? 우린 여전히 모르는 것들 투성이야 진짜 신기해 자 고기가 이게 다야? 어? 그럼 이걸 가져가면 되지 초염 이게 지금 되게 쓸데없는 행동같아 보이지만 앞으로의 험난한 여정을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할 필수 과정입니다 요리 스킬을 빠르게 업해야 돼요 덜렁다크란 이름이 붙은 이유가 플랩립이 맨날 덜렁거려서 그런건가요? 기억이 안나요 우리가 왜 덜렁이란 이름이 붙었지? 덜렁다크 덜렁다크 비슷하잖아 맨날 배낭 덜렁덜렁거리면서 다녀가지고 덜렁다크라고 했었던 것 같은데 자 마지막 고기입니다 요리 레벨이 얼마나 올랐는지 궁금하군요 차랄 5분의 1도 안오른거 같은데? 이렇게 많이 구웠는데? 아 요리 만렙찍기 진짜 힘들구나 숙면을 취해주자 어 목말라 그전에 이형집어섓 어어어 아 자 여섯 알 오늘은 작업을 끝낼거에요 어차피 날씨도 안좋으니까 여섯시간 사십분 바로 갑시다 하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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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밀실공포증 위험생겼어요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제작 완료 밀실공포증 위험 43% 실내에 너무 오래있어서 불안감이 들고 있습니다 밖에서 시간을 보내지 않으면 더 심해집니다 걱정했던 일이 벌어지고 말았군요 어쨌든 외투를 완성을 했습니다 굉장히 귀한 무스가 쭈끄만 끗도끗 오늘 보자 어느 것을 벗고 이것을 입을까요 이거 벗자 이거를 입어주면 은행 강도에서 산적이 됐어요 비주얼 악권인데? 자 잘 쓴 여기 옷장에다가 넣어놓을게요 이거 찢기에는 너무 소중하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무스가죽 패딩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일단 보관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와 근데 기생충 걸린거 나쁘지 않은데? 아무런 걱정없이 고기를 먹을 수 있어 난 그게 너무 커 자 이제 영지버섯 파밍하러 갑시다 어차피 공가죽 말려야 되기 때문에 시간을 축내야 돼요 저번에 파밍했던 그곳 있잖아 거기 다시 한번 가볼게요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거기 없으면 딴 데 가면 되지 뭐 제발 영지버섯이 리젠돼 있기를 아 딱 봐도 없는거 같은데? 영지버섯 없네 영지버섯 나오는 곳이 여기랑 그냥 아까 방금 봤던 곳이랑 여기 와 하나도 없네? 어떡하냐? 잣됐다 산을 올라가는 수 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아 영지버섯만 파밍하면 만족하고 끌 수 있을 것 같은데 제발 해가 지기 전에 와 이 맵에서는 진짜 영지버섯을 이제 더이상 얻을 수 없는 것일까? 욕? 알아 맞춰보세요 딩동댕 깜짝이야 뭐야 아니 이 늑대는 어디서 튀어나온거야? 화살 다 부러진다 야 큰일났다 근데 미션 뭐야 연지버섯 한개 이상 찾기 찾기 전까진 방송 끄지 말라 이건가 걱정하지마라 안그래도 끌생각 없었다 뭔소리야? 굉장히 가까운데? 이제 화살도 두개밖에 남지 않았다고 보이 카만요 와 눈에 정확하게 쐈어 아이고 징그르브라 미안하다 이것도 부러지면 큰일인데 내구도가 있어서 괜찮을걸? 46 73 위험한데? 화살 떨어지면은 총을 쏘라고? 죽고 싶어? 내가 총알아낄끼려고 이 짓 하고 있는거 아냐 무슨 빵이 떨어지면 케이크 먹으란 소리하고 있네 저사람 마리 앙뚜아네트세요? 아 참고로 마리 앙뚜아네트가 그런 말을 했다는거는 소문이었다고 합니다 그냥 루머에요 실제로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 여기 왠지 영지버섯이 하나쯤은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 같은 느낌 적인 느낌 잡는거 같애 자 됐스 야 나 피로도 다 닳았다 오늘은 이 전방대에서 자겠습니다 여기에 항생제가 있을 수도 있 나 어떻게 초소에 고급상자함이 하나도 없냐? 아 이거 없네 쓰레기네 자자 자자 총이 clicking ting Made out 1위치밖에 남지 않았군요 여기도 실내판정인가? 여긴 실내판정 아니지않아? 일단 여기서 물을 좀 끓여 갈까요? 벤치를 부수고 43% 아까 몇%였지? 아까 39%였어요? 하핰 아 여기있으면 안되나방! 여기있으면 안되나방 빨리 나가장 나왔당 와 진짜 큰일났다 영지버섯 영지버섯 형님 아니 솔직히 이 맵 바깥으로 진짜 찾으러 작정하고 떠나면 얼마든지 찾죠 난 여기에서 지금 머물러야되는 상황이고 곰침낭때문에 그런거 때문에 있는건데 여정을 떠나야되나? 곰가죽이 얼마나 말랐는지만 일단 봅시다 그러면 다른 맵을 떠날때가 된거 같아요 아 근데 침낭은 만들어야되는데 진짜 결단을 내려야되요 근데 길거리에서 그냥 대놓고 자지는 않을거 같으니까 곰가죽은 뭐 어쩔수없잖아 여기다가 내려놓고 일단 밖에서 잘게요 와 왜이렇게 추워? 많이추운데? 와 이렇게 입었는데도 춥다고? 난 난 인정못해 나 여기서 그냥 잘거야 자 체온이 올랐죠? 여행을 떠납시다 더 버틸수가 없네요 갑시다 라고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자 오늘도 계속 이어서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어디냐 상황파악중 영지버섯을 준네 찾아야되는 상황이구만 오케오케 그놈의 기생충 진짜 뭐 날씨는 따뜻하고 영지버섯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는 영지버섯을 얻는게 최고 목적이잖아요 아 왜요 또 또 아스바라시야 아 화살도 부러졌네 하나 남았어 어떡하냐 아 나 이거 다른지역을 갈려고 했었거든요 방금? 근데 안되겠어요 이거 화살도 만들어야되고 본거지 가자 본거지 가서 화살을 잔뜩 만들어 오겠습니다 우리의 지금 목적은 영지버섯차와 화살을 만드는 겁니다 아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침낭이 없구나 내가 어 여러분 대박 영지버섯 아아아아아아아 오 이제 영지버섯은 저희가 원하는 만큼 수확을 다 했고 우리가 지금 필요한게 네알이잖아 네 잔을 만들 수 있으니까 더이상 뭐 문제가 될게 없어요 이것만 치료되면은 기력 최대의치도 엄청 많이 오를테고 훨씬 여유롭게 파밍이 가능하겠지 그러니까 최대한 빠르게 갓댐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맞다는 길이네요 이거는 이제 덜롱다크를 진행하면서 굉장히 많이 볼텐데 이게 뭐냐면 덜롱다크가 개발되기 전에 후원을 해주신 분들입니다 개발비 후원을 해주신 분들 기념비에요 중간중간에 굉장히 많이 발견을 하실 수 있는데 또 막상 이걸 다 찾으려고 하면 되게 힘듭니다 기록이 남거든요 어 여깄다 돌무더기 165개 제가 이때까지 굉장히 많이 봤었는데 일부러 다 무시했어요 어차피 다 못먹을 것 같아서 나중에 또 발견하게 되면은 하나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가죠 어 땜으로 다 왔다 야 야 근데 여기 왜 나뭇가지가 없어? 나 여기 이거 화살 만들러 왔는데 화살촉만 있네? 아 나 여기 나뭇가지 있는 줄 알았어 큰일인걸? 화살촉은 나도 개 많은데 이거 문 입구쪽에 여기다가 버리지 않았었냐고? 어 어어 어어 개알았노 그러네 야 가죽 밑에 숨어있었네 신기하네 어떻게 알았어요? 30분 동안 열심히 제작을 해주고 조잡한 화살을 좋은 노구를 이용해서 세 개를 만들어줍니다 2.25시간이 걸리는군요 피로도가 약간 위긴데 이럴 때를 대비해서 내가 그 피잔을 끓여놔아지? 아주 좋아 자 여전히 저는 침낭이 없기 때문에 침낭을 좀 찾아볼까요? 위쪽에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침낭쓰 어디쓰 업쓰 유감쓰 난 가게쓰 일단 여기에서는 잠을 잘 수가 없기 때문에 집으로 가겠습니다 집까지 갈 필요가 없구나 생각해보니까 컨테이너에도 침대가 있으니까 컨테이너 쪽으로 가자 뭐야 침낭찾기 미션이 있네 나쁘지 않은 미션인걸 1시간 내로 좋다 내가 침낭을 찾아주마 의외로 여길 들어갔는데 침낭이 있을 수도 있어요? 허어 침낭! 오래된 침낭 오래된 침낭은 쓸 수 없습니다 깜짝 놀랬지? 진짜 침낭인줄 알고 내가 더 놀랬어 심장이 벌렁벌렁 안녕 사슴쿤 너의 저승사자가 여기 있다네 아! 야 잠깐만 뭐해 바뀐채로 그그그그그그 가가가가 가면 내가 진짜 미안해 잘못했어 잠시만요 아저씨 아저씨 아 아 빗나갔 찹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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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 생각없이 쐈는데 몸에 그대로 박혀버릴 줄이야 아 그럼 화살은 어디 으아악 내 다리 아기의 다리 고기의 다리 내 내 내 내 내 내 화살 어디갔어 아기의 다리 vell욤 수 난...난 당황하지 않았어 사슴에 발자취가 남아야는데 어 저기있다 저기 저기 도망가네 일단 난 손목에 뼈서 무기를 못쓸 뿐이지 갈 수는 있단 말이에요 화살은 회수를 해야되니까 가까이 가보겠습니다 손목을 Maori 핀 동안의 양손무기를 낄 수 없기 때문에 일단 리볼버로 빠르게 선보لا 봐야겠군요. 아 괜히 쌌어 진짜. 날씨 안 좋아진다. 아 사슴형님 제발. 아 어디 가셨어요. 내가 잘못했어. 다시는 길 지나간다고 쏘지 않을게. 발자국 어디였어. 발자국. 아 눈 내려가지고 발자국이 사라졌잖아. 지금 쟤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거든요. 나 이거 진짜 죽겠는데. 갑자기 이렇게 죽는다고. 이거 진짜 장난이 아니야. 빨리 가야겠. 뭐야 왜 언덕이야 여기. 어어? 이건 진짜 좀 큰일인데. 눈 대피소를 만들자고? 아냐 이게 이제 최후의 수단으로 눈 대피소를 만들 수 있는데 나무 막대기가 엄청 많이 필요해요. 제가 그거를 그렇게 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와 그 와중에 하품을 하네. 너 진짜 대단한 나이구나. 야 이거 날씨 진짜 역대급인데? 야 내가 덜렁다크를 하면서 이런 날씨를 본 적이 진짜 손에 꼽아요. 하필 지금? 근데 왜 눈앞에 집 같은 게 보이냐. 이거 환각인가? 뭐지? 안녕하세요. 심지어 여기 들렀던 곳이야. 또 그 집이야? 야 나 저번에 죽을 뻔했던 그 집 맞네. 아니 이 집은 뭐 구세주예요? 구세주의 집인가? 그래서 일단 좀 살았으니까 진정 좀 하고. 아 화살은 두 개밖에 안 남았네요. 아 진짜 너무 아깝다 진짜. 날씨가 좀 괜찮아질 때까지 자자. 3시간 자면 괜찮아지지 않을까? 와 날씨 계속 안 좋아. 3시간이 지났는데. 또 밀실공포증까지 걸려. 아니 나 지금까지 계속 밖에 있었는데 뭔 개소리야 이건 또. 시간만 자. 바람 소리가 여전히 심한데요. 밀실공포증은 26% 아니 밖에 날씨가 좀 좋아져야 나가든 말든 하지 이 자식아. 아 한 시간 더 자. 괜찮지 않을까? 어어? 아니 진심이야? 여기 있는 것들 다 뜯어. 어떻게 해서든 시간 보낼 걸 찾아. 일단 든든함은 무조건 사라질 거예요. 든든함 사라지는 거는 어쩔 수 없으니까. 체념하고. 무거운 상태로 다니지 뭐. 이것도 부술까? 자 든든함 사라졌고. 아 드디어 조용해진 거야? 밤돼서 조용해진 거야? 아직은 좀 밝네. 날씨도 괜찮고. 나가자. 내가 계속 든든함을 유지하니까. 난이도 조정하려고. 든든함 사라질 때까지 날씨가 개 안 좋아졌었나봐. 정말 악랄아 악랄해. 날씨yn 상태에 benign ass up. 내가, 지금 가는 길이 맞다면. 이제 곧 사냥꾼의 집 나올 거거든요. 아니면... 큰일 났는데 아마 맞을 거야. 제발 있어야 될 텐데. 사냥꾼의 집이 내 예상이 맞아야 될텐데. 그렇지~~ 저게 먹을 게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기억 하거든요. 저기에서 일단 해결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결하고 다시 여행을 가도록 합시다. 아니 어떻게 하루하루 가 이렇게 다 스펙타클리야.. 일단 먹어 그라놀라바. 아아아아 쁘가게여 끄뻑 또또또또또 또 먹을거 먹을거 엄청 많이 있을줄 알았더니 딱히 그런것도 아니군요 헬로 개밥 좋아 개밥 도전 50%의 확률로 식중독입니다 과연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멀쩡해요 나이스 5%의 확률 아니냐고? 그렇게 낮지 않을걸? 솔직히 정확한 확률은 모르겠는데요 상당히 높습니다 난 먹을때마다 걸렸었는데? 야 근데 악조건 환경에서 살아남기 저 미션 왜 성공 안해줘? 어 땡큐 뭐야 퀘스트 사슴 두마리 사냥하기? 에에에에에에? 저 오로라가 떠서 많은 작업들을 할수 있지만 지금은 그럴수있는 상황이 아님으로 빠르게 자겠습니다 잘 수 있금만 자고요 스읍 자 일어났습니다 사슴을 잡으러 가보도록 하죠 사슴 사냥보다 침낭찾는게 더 급선무일지도? 걱정 하지 마세요 여러분 침낭은 제가 다 계획이 있습니다 그나저나 이 굶주림부터 어떻게 해결을 해야될꺼같은데 아이씨 개밥 챙겨올걸 더이상 필요없을줄 알았는데 개밥도 지금 개꿀맛날거같애 어! 사슴스! 좀만 더 가까워지면 빠이빠이 아... 쟤 인식범위가 너무 넓어 제발 얘만 잡을 수 있게 해주세요 아! 까비! 너무 멀었다 근데 애매하게 맞추는거보다는 그냥 아예 못맞추는게 나을거같애 괜히 이랬다가 뭐야 이건 네? 오메 이게 뭐죠? 냥냥냥냥? 아니 이게 이게 무슨 아니 이게 뭡니까 아 과거에나 칭찬해 이게 다 미래를 위한 투자였다 이 말이야 여기에다가 고기 둔거 기억도 안나는데 그정도로 오래지났는데 이게 아직도 안썼고 저렇게 곰팡이만 폈네 그게 썩은거야 인마 어 그런거야? 근데 저기 설명은 곰팡이가 뭐 쓸었네 어쩌네 이렇게 얘기를 해도 실제로는 페널티가 없습니다 이 내구도의 숫자 있죠 빨간색이 아닌 이상은 안좋은 일이 일어난다거나 하지는 않아요 공거지에 오긴 했네요 피곤하니까 일단 자고 생각하자 그러면 밀실 공포증 위험이 아직 있네? 아 근데 이 주변에 자동차 없잖아 자동차는 댐에나 있는데 자동차에서 자려고 했더니만 갓댐 날씨 왜 이라 너 야 뭘 그렇게 잘못했어 속이 상한다 정말 아니 근데 이거는 잘 수 밖에 없겠는데? 이거 선택지가 없다 이거 자야돼요 날씨는 또 안좋고 너어어어 오 수선 레벨업 아 54%? 아이 좀 많이 위험한데? 이거이거이거이거이거 이러면 안돼요 아예 집으로 못들어와요 이러면 일단 밖으로 나가자 급한데로 어쩔수가 없다 어 호얼리씨 살려줘 아 일단 여기 쭈그려 앉아가지고 작업을 하자 그러면 나를 가라 집에서 쫓겨난 가장 놀이래 흐흐흐흐 이거 이거 손질 하자 15분 좋다 어어어 어어어어 어어어어어어어어어 어어... 어어어어어어... 아... 미쳐버리겠네 난이도 왜 이래 이거 야! 주변에 있는거좀 부셔 이거 부셔 이거 부셔 급 조용해졌다 지금이야 허어 날씨가 이렇게 갑자기 좋아졌다고? 좋아좋아 또 한 번 위기를 넘겼군 침낭 미션 8분도 안 남았다고? 걱정하지마 어차피 깰 생각 없었어 이 상황에서 어떻게 깨니? 포기해야지 그래서 30분 늘려드렸습니다 친구 그냥 나 좀 마음 편하게 있으면 안 될까? 계속 뭔가 쫓기는 것 같잖아 괜히 막 침낭 빨리 찾아야 될 것 같고 첫 번째 지역에서 벙커 하나 발견하지 않으셨어요? 거기에 먹을 것도 많고 약도 엄청 많잖아 그래서 거기 갈까 했는데 지금 차가 우선이야 차 차에서 잘 거예요 지금 건강 상태 보세요 기력 상태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밧줄 타고 올라가지도 못해요 이게 기생충의 위험성입니다 차다!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자자 한 7시간 잠도 없지? 살아남았습니다 하루가 지났네요 일단은 자요 너 왜 계속 자니 근데? 이거 마셔야지 영지버섯 드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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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벗어났다 지긋지긋한 기생충으로부터 기생충 다음에 또 봅시다 절대 안 봐 애운해진 상태로 침낭을 한번 찾아볼게요 여 일어났네 저녁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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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문으로 해서 쭉 내려가면 하아.. 방금 늑대가 막 컹컹 짖으면서 뭔가가 죽는 소리가 들렸잖아 그게 토끼를 사냥하는 소리입니다 저 밑에.. 호수에는 토끼가 정말 많아요 늑대 한 마리만 죽이면 토끼라는 사은품이.. 나 근데 여기 온 적 있지 않나? 플레이하면서 여기 잠깐 왔었던 적이 있었던 같은데 이 구멍 밑으로 들어가면은 총알이 아주 높은 확률로 있거든요? 근데 내가 여기에서 이 총알을 먹은 기억이 있어 몰라 일단 젤 조지자 장전 아니 잠시만요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어이 다행이다 와.. 활 망가졌어 아니 왜 활이 망가져? 8%인데 내구도가 어이가 없네 피폐해진 토끼시체 벌써 다 먹었어? 아니 대식가였군 아 일단 급한대로 부들개지라도 먹자 나 너무 배고파요 저번에 어떤 유튜브 영상에서 봤는데 이거 부들개지 머리통 있잖아 아 누가 봐도 진짜 소세지 같은 거야 핫도그 같아가지고 그거 안 하고 물었는데 털이 입안에서 부와악 이건 못 먹어요 이건 먹는 거 아니에요 이건 불 붙이는 거고 제가 방금 먹은 거는 가지 부분입니다 줄기 이건 버리고요 배고프니까 일단 이런 걸로라도 먹어야지 뭐 어쩌겠어 여기에 숨겨진 동굴 하나가 있거든요 아 근데 여기 온 적이 있는 거 같은데 아무리 생각하고 하.. 없네요 그럼 이 안에 먹을 게 있다는 얘긴데 자 뒤져보자 먹을 거 먼지킨 개밥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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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먹어야지 양양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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 자 그러면은 다른 지역을 가기에는 쪼금 부랄리잖아요? 이 상태로 본거지까지 가서 검은공 가죽을 오케이 오케이 해가지고 침낭 만들어 밥도 거기 다 있어 그러니까 가자 고속도로로 근데 솔직히 덜렁다크 좀 오랫동안 찍으면서 걱정이 들기 시작했어요 대체적으로 덜렁다크는 오랫동안 생존하면 생존할수록 생활 패턴이 거의 비슷해지거든요 계속 먹고 자고 할 뿐이야 뭐 새로운 지역을 가면은 그거에 대한 탐구심이나 흥분감 그런게 있어서 볼만할테지만 지금 계속 비슷한 장소만 왔다갔다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재미없어 할까봐 그게 좀 걱정이네요 좀 지루하지 않아요? 아직까지는 재밌어? 나중에 재미없어지면 언제든 얘기하라고 당장 그만둘테니까 나 여기 처음 와봐요? 그럼 여러분들 아니 이 중요한 장면을 그냥 넘어갔단 말이야? 자 이게 땜에 이 살짝 돌출부가 있잖아요 저기를 타고 이렇게 넘어올 수가 있어요 정말 신기하죠? 이 엄청난 장면을 그냥 넘어왔네 나 여기 온 줄 알았거든 이렇게 숨겨져있는 길이 굉장히 많습니다 덜렁다크를 하다보면 굉장히 스릴 넘치죠? 넘어오고 나서 나갈 수는 없는데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여기는 지금 눈이 엄청 많이 쌓여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문이 막혀있어서 여기로 나올 수는 없는데 저희가 이 쌓여있는 눈을 통해서 창문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 나 저거를 설명을 하면서 왔었어야 됐는데 나 저거 이미 찍은 줄 알았어 제기랄 약간 굽는 동안 여담인데요 보시면 여기 엘리베이터가 있거든요 이게 오로라가 뜨면 전기가 들어온다고 했잖아 엘리베이터가 작동이 될 줄 알고 오로라가 뜰 때까지 여기를 존버해본 적이 있어요 결국엔 오로라가 떴고 봤는데 엘리베이터가 작동을 안 하더라고요 여기는! 다르게 말하자면 엘리베이터가 작동하는 곳이 있다는 얘기죠 그건 다음에 좀 더 면밀하게 얘기를 나누도록 하고 자 벙커를 갈까 했지만 벙커를 안 가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본가족을 이미 가지고 있는 상태여서 빠르게 가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가야 되는 방향이 어차피 이쪽이기 때문에 벙커로 다시 돌아갈 필요가 없어요 엥? 여기 있었네? 나뭇가지들이? 엉? 맘매매이야 아주 좋아요 무려 3개나 있군요 이제 이거 말려서 화살 12개 챙겨서 여정을 떠나면 되겠습니다 상상만 해도 짜릿하군 화살 12개라니 한 2개 정도는 낭비해도 될 것 같은 숫자야 좋습니다 이제 곰 침낭을 바로 만들 준비를 하죠 곰, 가족, 침낭을 만들어야 되는데 천이 없네요 이젠 또 아주 옌병, 쌈병에 쌈을 싸먹어가지고 쌓아라 쌓아봐 1시간만 작업을 해봅시다 1.5시간 좋다 가죽 침란을 사슴고기는 좀 아까우니까 나도 고기를 하나 먹어볼까? 설마 또 기생충 걸리겠어? 설마 먹고요 몇프로야? 고프로 고프로 살짝 위험한데 나도 지금 살짝 불안해지고 있거든? 그리고 보면은 제가 지금 무스 가죽망토를 입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수리를 하려면 신선한 무스가죽이 필요해서 쓰기가 힘들단 말이야 내구도를 한번 고치기가 어려워서 근데 이게 해체를 하면 수확을 하면 신선한 무스가죽 하나가 나오잖아 댓글로 어떤 분이 이 무스가죽 해체해서 이 무스가죽으로 다시 이거를 만들면 새거로 만들 수 있지 않아요? 라고 했는데 돌려쓰기가 가능하다는 거지 뭐 1호는 좋습니다 1호는 좋은데 무스가죽만 필요한게 아니잖아요 생각보다 되게 재료도 많이 들고 뭐 무엇보다 시간이 엄청 많이 됩니다 그거를 다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제가 지금 집에서 작업을 너무 오래 했기 때문에요 밖에서 좀 시간을 보낼게요 일실공포증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뭔 소리야? 발자국 비슷한 소리가 들리는데? 오씨 안녕히 계세요 그래 내가 잘못 들은게 아니었어 아니 곰이 왜 또 이 눈앞에 있냐고 고기를 하나 먹어주고 기생충 감염 위험은 1% 아주 양호해요 하나 정도는 더 먹어줘도 될 듯 기생충 감염 위험 4% 아 근데 나 진짜 기생충 감염될까봐 너무너무 무서워요 지금 심장이 벌렁벌렁해 고기 하나 먹을 때마다 너무 무서워 손재란 영지버섯이 3개나 있으니까 3잔을 만들 수 있는데 턱없이 부족하잖아 10번을 쳐 먹어야 되는데 그리고 곰은 어디갔어? 이거 내려도 되는 거야? 야 그러고 보니까 나 나무도 안 말렸어 지금 방금 뒤에 뛰어오는 소리 들었어요? 야 내 바로 등 뒤에 있었던 것 같은데? 와.. 너무 무서웠다 밖에서 좀 시간 좀 보낼라 했더니 일단 이거 내려놓고요 하.. 늑대고기 먹어버릴까? 기생충 감염 위험 왜 안 줄어들어 근데? 일단 자아.. 지 말고요 물을 마셔주고요 물은 계속 마셔 오줌보 안 터지니? 야 니.. 물 마시는 거 보니까 내가 내가 오줌 마렵다 야 조용하구만 에? 하아.. 4%인데 그래 뭐 잘 됐어 어차피 여행 가려면은 한참 멀었고 기왕 이렇게 된 거 여기 있는 고기를 다 처먹어 주겠어 아주 맛있게 얌얌쩝쩝 씹어먹일 거야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일단 오늘부터 잖아요 그죠? 한잔 마셔 시발 어~? 몇 번 먹어야 되는지 되뇌었을 뿐입니다 시발 욕 안 했어요 진짜 욕 아니다 하.. 진짜 짜증난다 헛.. 엄마... 시발을 언제 먹냐고 시발 용지보섭 또 씨를 말리러 가야겠구만 아흥! 너무 좋다 자 곰가족 침낭이 완성이 됐고요 지금 화살을 만들어야 되는데 자작나무 나뭇가지는 많아요 이거 다 다듬으면 한 12개 정도 나올 거거든요 화살대가 근데 제가 지금 화살촉이 형편없이 적죠 그렇다는 거는 제가 고래잡이하는 곳까지 가서 화살촉 갖고 올게 거기 화살촉이 개많거든요 어 여기 화살대가 이미 4개가 있네 화살촉도 다 챙기고 생각보다 화살촉이 넉넉하거든요 어 여기 봉가족이 있고 건조시킨 4장 어디 봉거지 아니랄까봐 엄청 잘 돼 있네 그러면은 잠들기 전에 바로 작업을 하자 두 개만 만들면 시간이 딱 맞을 거야 좋아 두 개를 만들었고 네일 자 나머지 화살 제작을 마저 다 하고 돌아가도록 합시다 오 활쏘기가 레벨 4야 엄청난걸? 자 이제 화살촉이 총 9개 충분합니다 오케이 갑시다 어 영재버섯 어어어 좋아요 일단 이번 기생충 시즌도 다 지나갔군요 그리고 난 이제 더이상 영재버섯 파밍을 하지 않을거야 왜냐면 기생충에 걸릴 일이 없거든 왜냐고? 나는 육식동물 고기를 절대 절대 내봐 으으으으으으으으으 먹지 않을 거니까 기생충이 끝날 때까지는 다른 일들 꾸준히 하면서 본거지에서 시간을 총대겠습니다 이번에는 기생충 치료하기 뭐 이런 미션 없나 아 맞네 치료 확정이라서 근데 막 시간 10분 주고 미션시간 10분 주고 빨리 치료하세요 이러면 폭풍 자야돼 호우!! 호우!! 이러면서 자야돼 왜 고기먹기를 미션으로 보내자고 어우 말이 시가 되었군 25분내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몇 알 남았지? 8알? 생각보다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자 이제 우리는 21분내로 치료를 해야되용 일단 회가 지기 전까지 작업을 좀 합시다 어? 여러분 잣 맛좋은 잣이 됐네요 아니 화살대는 말리면 되는데 깃털이 없어 깃털 생각을 못했다 깃털을 찾으러 가면은 미션비가 날라가잖아 아 시간 탕진 너무 짜증이 나요 아 시간보내는게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프냐 내가 지금 미션비 때문에 이 짓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절대 따라하지 마세요 절대해선 안되는 행동입니다 이거 다 말랐어? 좋아 이걸로 작업을 좀 할 수 있겠군요 조잡한 화살 딱 하나만 만들 수 있어요 자 나머지 못 만드는 것들은 저는 여기에다가 고위 모셔놓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무역 거의 중심지라서요 하늘대 전부 다 넣고 짤 쪽 다 넣고 깃털을 열심히 모아야겠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잠만 자는 게 그게 최선이다 자자 빨리 13분 남았어 시간이 너무 촉박해 까꿍 아 쟨 뭐 맨날 와 잠시만요 왜 이렇게 뛰어와요 위협적인 친구는 이거 하면 화살이 아깝다고? 응 화살이 아깝다니 너 방금 뭐 지나갔 나 탔어 나 탔어 괜찮아 괜찮아 ática 엉덩이 memang 미션비는 과감하게 포기하고 저 자식을 조질 거야 그리고 요리 레벨을 O 레벨을 찍는 거지 엥? 와 나 화살레벨이 사여서 그런가 두벅맞고 죽네? 지금 총보다 센가봐요 내가 대..박 쩐다 미션을 포기하고 고기를 굽겠습니다 이 고기들 다 구우면 이제 요리 레벨 5다 한평생이 지난 후 요리 레벨 몇이야 지금 아니 그렇게 많이 구웠는데 겨우 이거밖에 안된다고 이제 뭐하냐 이제 가도 되지 않나? 할거 다 했잖아 화살도 다 만들었고 비록 기생충에 걸리기는 했지만 어차피 치료 확정이구요 영지버섯차도 다 마련을 했고 물도 충분하고 이제 출발하면 될 것 같아요 자아.. 정말 나는 탄전수전 끝에 드디어 다른 맵으로 여정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저번에 굉장히 초반까지는 아니고 아마 한 5,6편쯤에서 제가 어떤 탄광을 갔다가 거기에 도착하면은 바로 빠꾸를 한다고 했었죠 거길 갈겁니다 행복한 계곡 참고로 여기까지가 거의 튜토리얼 수준이었어요 왜냐면 여기까지가 맵을 제가 완벽하게 알고 있는 지형이고 다른 곳은 제가 맵을 그렇게 완벽하게 알고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아예 모르는 지역도 있어요 이제부터는 진짜 모험인거죠 자 지금부터는 나무 성냥도 보이는대로 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은 계속 철편으로만 불을 붙였었는데 철편 내구도가 굉장히 낮아요 탄광이 은근 길다 아직 한밤중이네요 좀 더 자도 될 듯 좀 더 자고 좋아 나가봅시다 자 여기가 바로 그 유명한 행복한 계곡이고 나오자마자 날씨 안좋아요 음 너무 좋아 야 이거 산이 경사가 얼마나 계속되는거야 산이 얼마나 높은거야 아니 계속 내려가도 끝이 없네 이게 아마 양쪽 갈래로 길이 나있을텐데 깜짝이야 어 됐다 여기다 이제 여기서 왼쪽으로 가면 아파트 단지가 나올거에요 제 기억상으로는 동거지를 잡을 수 있는 장소가 하나 있으니까 위로 빠르게 가보도록 하죠 뭔소리야 또 아니 애들 왜이렇게 날 잘 발견해 냄새스택 없는데 난이도가 난이도라고 어 도망진다 어 오케이 마을이다 뭐 뭐야 건물이 막혀있 일단 차에 들어가서 하밍을 해봅시다 당황하지 마세요 절대 이럴때는 당황을 하면 안돼요 쇠지레로 뭔 여냐구요? 그러게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압류라고 써있네 트렁크에 분명히 좋은거 들어 있을거야 물 나쁘지 않아요 지금 물이 꽤 부족했기 때문에 내가 알기로는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건물이 몇 채가 있을텐데 왜 다 부서져있지? 감자칩이 은근 많네 일단은 급한 불은 껐어요? 배고파 죽을 일은 없을 듯 아이고 물먹는 하마네 제습기야 진짜 몸에 수분을 쫙쫙 빨아들음 든든한 버프는 언제 생기나 지금까지는 장난이었구요 여기에 다리가 하나 있어요 톰슨 건널목 여기를 건너면은 이제 제대로 된 건물들이 쫙 나옵니다 마을이 하나가 있고 본거지인 편의점 저게 편의점이에요 이제 여기를 저희 본거지로 삼고 활동을 할겁니다 마켓 써있죠 토마스의 마켓 시골상점 여기에 먹을게 아주 잔뜩 오렌지소다 하나밖에 없네요 진심? 이게 단가 봐 허어 사냥 가이드 일단 먹을건 은근 많아 이정도면은 뭐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라이클탄이야 아주 좋구요 항생제 그렇지 생제 생제 항생 탱크체크 진자렌지 열면 아무것도 없고 근데 여기 본거지로 삼기엔 좀 뭔가 애매하지 않냐? 20성량 있네요 좋아요 통제통제 진통크제 은근 챙길게 없어 난이도가 높아서 그런가봐 왜 진통제가 여기서 나오냐고? 캐셔가 아팠나보지 하읏 여기 안에 진통제를 넣으면 좀 덜 아파지지 않을까 이러면서 어 그럴 수 있지 왜 뽑을주고 그러니? 돈 대신에 진통제 받았나? 그럴듯하군 여기가 마을회관이죠? 여기에서 꽤 많은 총알을 얻을 수 있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또 난이도가 달라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바닥을 잘 봐야 돼 여기 좀 숨겨져있거든요 아 총알이 없... 위에 있을 줄이야 뒤통수가 얼얼하고 아 확실히 진짜 템 안나온다 라이플 탄약으 와 선반에도 아무것도 없고 음아음아하고마이 마을 회관을 공거지로 삼아야겠네요 지금 보니까 와 스토브 고기 구울 수 있는 데가 여섯 군데야 개쩔어 일단 여기는 다 뒤지지 말고 나중에 뒤지도록 하겠습니다 대나 지어서 불이 필요가 없는데 기름을 너무 낭비해서 여기 자 여기에 내가 좀 궁금한게 하나가 있거든 진짜 덜렁다크 고수님들 이 영상이 올라가면 댓글 좀 달아주세요 여기 올라갈 수 있어요? 아니면 진짜 그냥 장식이에요 이 사다리가 아 나 이게 너무 궁금한거야 위쪽에 뭔가 공간이 있는데 아마 못 올라가는거겠지? 그냥 장식이겠지? 근데 또 덜렁다크가 은근 숨겨져있는 요소가 많아서 이런데 말이야 이런거 막 이렇게 뒤질 수 있잖아 눈에 하나도 안뜨는데 은근히 기믹이 많아요 저런데도 올라갈 수 있을거 같은데 모르겠단 말이지 저기 한번이라도 올라간 쌉고수 분 있으시면 꼭 댓글 부탁드립니다 없으면은 말구요 본거지 여기로 삼고 밥좀먹자 무게좀 줄이게 에너지마가 내가 보니까 전투식량보다 더 효율이 좋더라고 무게대비 0.1kg인데 500야 열량이 효율이 어마어마하게 좋단 말이에요 저기 왜 까마귀들이 날고있죠? 여기 뭐가잇나요? 헉! 흐흐흐흐흐 사람이 죽어있네 거지네 퇴! 까마귀 깃털이라도 많이 주든가 깃털이 없어 이 마을은 생각보다 굉장히 잘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불을 붙일 수 있어요 놀랍게도 어떻게 불을 붙이는 건지는 저도 모르겠으니까 제작진에게 물어보세요 헉 여기 교회도 있습니다 교웨 교회가 굉장히 아름답게 잘 되어있죠? 여기 성수를 보관하는 장소가 있네요 교회가 아니라 성당 같네요, 여기는. 서양 쪽에선 성당과 교회의 그 분간이 없나봐. 아, 근데 아무것도 없네?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뭐 비밀장치 이런거 없냐? 아, 그래, 여기 또 한가지! 여기 어떻게 들어가요? 저걸 굳이 저걸 저렇게 만든다고? 갈 수 없는데? 너무 궁금한거야. 이 마을은 좀 약간 이상해요. 비밀장소가 너무 많아요. 나 기름 얼마나 남았냐? 0.97 큰일이네, 기름도 부족해. 고기로 만들어주겠어. 한 번에 헤드샷으로 잡아야지만 화살을 잃지 않고 이득을 취할 수 있는데. 이쪽으로 걸어오네요. 아, 제발! 아! 아! 아, 개 아깝다. 아... 힝. 총알 장전도 좀 해야겠다. 화살로 사슴을 잡기는 좀 쉽지 않아요. 총이면 벌써 잡았는데 총알 아껴야지. 아, 이거 활은 근데 일어나서 쏴야 돼서 나도 일어나고 싶지 않았거든. 랜... 랜... 톰슨. 1830년에 태어나서 1899년에 죽었네요. 아, 라이언이야? 랜이 아니라? 뭘 좀... 어? 이 사이로 갈 수가 없어요. 곰이 활 두 방인데 더 위험한 게 있나요? 무... 쓰? 모스가 곰이랑 기등한 정도로 좀 위험한 생물체기는 하죠. 여긴 창고예요. 주택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집이 되려다 만 것 같군요. 넌 왜 공중에 떠 있니? 구급상자 키트야? 뭐지? 무서워. 어? 아, 모자다! 아, 개이득! 근데 찢어지기 1부 직전이네. 이거 바로 수리부터 합시다. 짜잔. 헤이... 수리량이 엄청나네. 11%였는데 94%가 됐네요. 한 번에. 개따듯하죠. 이제 이딴 건 버려버리고. 자, 놀랍게도 이걸 부수면 뒤쪽에 총알이 뿌아! 없어. 어허엄마아 나 이난이도 안할래요. 진짜 개같다. 지금 근데 모든 장비가 다 최상위급이에요. 최상 아닌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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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세 개 있네요. 악세서리에 하나를 더 껴야 되는데 이건 참 구하기가 힘듭니다. 어, 그치. 종결 아이템이지. 괜찮니? 거지구나. 어, 내복바지 나왔어. 대박. 종결 아이템을 또 끼울 수 있게 되다니. 바로 버리고. 아, 카고바지. 작업바지였으면 더 좋았을텐데. 까비까비. 그런데 은근 좋은 아이템이 잘 나오네. 이 집 잘 살았나봐. 나가자. 저 사람이 여기에서 얼어 죽는 바람에 파밍이 안된 듯. 그럴듯한데? 제발 좋은거! 흐어어 이럴수가 아무것도 없다니. 트렁크에 아무것도 없기가 쉽지 않은데. 성량은 아직 넉넉하기 때문에 더 챙기진 않구요. 흐읍. 입구에 신발 있었는데 분해 안하나요? 제가 가죽이 좀 있어요. 4개나 있네요. 오히려 좀 천이 부족한데. 천은 뭐, 얼마든지 얻을 수 있으니까. 아, 여기 공급품 통이 있거든요. 여기서 진짜 좋은게 나올 수도 있고, 아예 아무것도 안 나올 수도 있고. 뒤져보겠습니다. 음. 내가 운이 좋을 리가 없지. 솔직히 별 기대 안했어. 아니요, 이건 스터리모드랑 관련 없는 생존모드입니다. 아니 뭐야, 왜 여기 용지버섯이 있어? 어? 뭐지? 누가 버렸노? 이 귀한걸. 오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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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별의별 곳에 아이템이 다 떨어져있네. 참 희한하네. 와, 누가 여기에 탄약 넣어놨어. 이 마을 약간 수상하지 않아요? 마을 회관에 갔을 때부터 이미 총알이 막, 한 열 발 정도 있었는데. 쓰읍. 암살자의 마을이 아닐까. 진짜 너무 이상해. 수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야. 우편으로 총알을 주고받는 사이. 확실히 정상적인 마을은 아닌 것 같아요. 몰랑. 일단 자. 두 시간 자고 일어나면. 든든함이 생겼고요. 자, 내일이면 다 낫는다. 조금만 힘내자. 먹을 걸 좀 빨리 찾아야겠는데. 오, 이동 속도 빨라진 거 봐. 대박. 아, 역시 든든함이 짱이라니까. 자, 우리는. 여기서 멈추지 말고. 길을 더 떠날 거예요. 떠나기 전에 편의점에 들러서. 일단 아까 내가 보고 지나쳤던. 땅콩버터가 있거든요. 포크앤빈도 있네요. 지금 보니까. 개밥. 개밥은 필요 없고. 케찹 맛, 간짜칩이랑. 아니, 왜 맨날 땅콩버터는 내구도가. 왜 이렇게 낮아? 먹을 수 있어. 근데 이거? 아, 잠깐만. 아니, 이 개새끼. 아, 이게 먹어지네. 아, 진짜 돌아버리겠네. 일단 뭐 이미 걸렸으니까 어쩔 수 없고. 이게 생명력이 계속 닳거든요. 항생제. 식중독. 아, 진짜 속상하네. 이렇게 되면은 바로 잘 수 있어요. 이건 이제 멀쩡도가 꽉 차도. 계속 잘 수 있습니다. 아냐, 내리 10시간 자버릴까. 그냥 6시간 자자. 이건 근데 기생충이랑은 달라요. 식중독은 기생충이랑은 달라서. 약을 먹고 10시간을 자면 돼요. 훨씬 치료하기 쉬운 병입니다. 상대적으로. 좀 씁쓸하지만 어쩔 수 없죠. 그래서 물 좀 더 챙기자. 아낄라 그랬는데. 아낄 수가 없다, 여기는. 아이, 대놓고 썩은 걸 먹고 있네. 아, 나 근데 0%짜리가 먹어질 줄 몰랐어. 신기하네. 다시 여정을 떠나보도록 하죠. 일단 이 마을은 볼 일이 끝났습니다. 자, 하루만 지나면 기생충도 빠이빠이고, 식중독은 4시간 자야 되네요. 뭐, 자는 거는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가자.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이 마을은 다 둘러봤고, 다른 곳을 갈 거예요. 뭐, 물론 여기도 본거지로 나쁘지 않아요. 어, 근데 다른 곳이 한 군데가 더 있습니다. 훨씬 좋고, 중요한 곳이 있어요. 이 행복한 계곡의 중심지. 어, 이런 거 잘 보셔야 돼요. 이게 이렇게 눈으로만 돼 있어서, 잘 못 알아보시겠지만, 이게 차가 지나다닌 흔적입니다. 또 어느 정도 눈이 쌓여서, 차에 그, 파이어 자국이 명확하게 있지는 않지만, 여기 약간 움푹 파여있죠? 왼쪽 오른쪽이 파여있잖아. 이게 길입니다. 이거 봐, 지금 쭉 길이 보이지? 길을 따라 쭉 가다보면은, 아, 근데 참고로 이 길 끝에 뭐가 있는지, 저도 기억이 가물가물해요. 모르겠어요. 이 길의 끝에 아마, 허어! 여기 사슴이 되게 많네요. 난이도가 낮아서 사슴이 원래 없는데, 여기에 사슴이 이렇게만 있네? 희귀한 광경이군요. 한 마리만 잡아볼까? 제가 이쪽을 보지 않을 때, 좀 더 가까이 다가가서, 빠이빠이! 아, 왜에에에에에에에에! 아! 아, 수상하네. 딱! 팔시위에 당기니까 눈치를 채네. 일어나서 그런 거. 사슴 잡을 때 바람방향 상관이 있나요? 아니요. 화살이 바람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다행히도. 그런 거까지, 설계를 했을까? 일단 중력에 영향은 받는데, 바람은 안 받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 다리가 있고, 와, 저기 나무 엄청 많은 거 봐봐요. 와, 저기 뭐가 이렇게 나무가, 좀 많네. 다리를 건너면, 뭐, 어떤, 농장 같은 게 나오죠. 여기 말고 조금 더 들어가서, 가수원을 찾아야 돼요. 행복한 계곡. 별채네요, 여기가. 촉진제! 호양무기 안내책장. 근데 이거 읽을 수 있나, 지금? 뭐야, 나 지금 피곤해. 어떡하지? 집을 일단 들어갈게요. 피로도 관리를 못했네. 저기 들어가겠습니다. 들어와서, 한숨 자고. 차 한모금을 따악 마시면, 크으으으으.. 고생충으로부터 빠이빠이. 여기 안 열리죠? 네. 옆문으로. 곶간이에요. 헛간이에요. 죄송해요. 곶간과 헛간의 차이점이 뭔지 모르겠어요. 일단 침낭을 쓰면은 기본적으로 내구도가 다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쓰지말고 침대가 있으면 침대를 적극 이용하도록 합시다 2층에 침대가 있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오 책이다 침대 없어? 없네? 왜 없지? 곶가는 먹을 걸 놓는 곳이고 헛간은 그냥 창고야 뭐 그러면은 침대가 없으니까 차에서 잡시다 먹을게 없네요 여기 있다 포크앤빈 케첩밥 각자텍도 먹어주고 아주 좋아요 자자 4시간 자자 4시간 밤이냐? 아직 아니곤 식중독은 치료가 됐고 이제 이 헛간을 좀 둘러볼게요 여기에도 유용한 아이템들이 많이 숨어져있거든 오 사람있다 야 물 500ml짜리 뒤적뒤적 무엇이나 거지군요 이 난이도에서는 시체를 뒤졌을 때 유용한 아이템이 나올 확률이 거의 없나요? 이제 뭐 아무것도 안주네 이거 스토커 난이도인데 지금만 해도 이렇게 어려운걸 심입자 난이도는 어떻게 하는건지 모르겠어 밤이 완전히 되기 전에 여기 나갑시다 여기에서 시간을 낭비할 수 없어요 그리고 여기 자세히 둘러보면은 뭐 또 다른거 있을텐데 주변에 여기 여기 어 그치 화살 여기 사격대가 있는데 화살을 얻을 수 있어요 거의 다 부러졌을거지만 어? 멀쩡한 화살이네? 이럴수가 게이두? 내구도가 낮지 않을까? 내구도가 좀 낮네요 하지만 나쁘지 않아요 준것만해도 어디야 여기 주변에 트랙터도 하나 있을텐데 여기가 아닌가? 일단 어 음 정확히 내가 가야되는 집이 어느 방향인지 기억이 안나는데 아마 이쪽 방향일거야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맵은 제가 완벽하게 알고있는 맵이 아닙니다 좀 많이 헤맬 수 있어요 이제부터가 진짜 모험이라고요 시야 괜찮냐고요? 아 지금 점점 안개가 끼고있는거 같은데 멀지 않습니다 집이 멀지 않을거라서 여기에 커다란 냇가가 하나 있을거야 그것만 지나면 과수원이 나올텐데 조금만 더 가자 더 가면 돼 어휴 점점 안개가 짙어지네요 이거 시간내로 갈 수 있으려나? 주변에 마시멜로가 참 많네 자 마시멜로를 보관해두는 창고 두개 이게 이정표입니다 그래요 정확하게 기억해요 이거 바로 뒤에 냇가가 있고 그 냇가를 건너면은 건물이 있어야 되는데 없으면 잣대는거야 나 그러면 여기에서 부들부들 떨면서 하루를 보내야죠 멀정도가 버텨줄지 모르겠네 그러게요 이 맵에는 사삼이 되게 많네 진짜 되게 많이 보인다 자 보이십니까? 냇가가 보이십니까? 뭐 피로 얼어가지고 얼음으로 돼있지만 제가 생각했던 지형이 맞군요 다행히도 아이고 멀정도가 그래도 완전히 밤이 되기 전에는 도착을 할 것 같네 여기 안 부서집니다 부서져봤자 뭐 발이 얼마나 빠지겠어 마을 뒤쪽에 있는 냇가인데 저기다 다 왔습니다 여기가 바로 과수원 나무들이 엄청 많죠? 딱 봐도 엄청 의리의리하게 생긴 집이 있잖아 여기가 우리 본거지야 이제 여기에서 또 한 30일 살고 그러고 나갈거야 행복한 계곡농장 오자마자 스테이 스키 포도소다수가 나를 반갑게 맞아주는군 여기 뒤쪽에 지하실 있구요 세포 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 기름 2.5리터 엄청 많이 있네 나중에 가져갈게 자 여기에서 파밍할게 정말 많은데요 일단 다 둘러보지 말고 하 책이 내가 지금 너무 많다 읽어야 될 책이 지금 몇 개냐 나 지금 기생충에 감염돼가지고 읽지를 못하니까 책이 너무 많이 쌓였어 이것 때문에도 지금 무게를 엄청 많이 먹고 있을거야 오늘 싸그리싹싹 다 읽어주마 물론 먹을게 있다면 말이지 여기가 아버지의 사무실인데 여기에 총알이 좀 있을거에요 총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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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생제다 아 나 이제 좀 고기 좀 먹어도 되는건가 국식고기 총알이 없네 올라가서 잡시다 밤이 늦었구요 빨리 하룻밤을 자야지 새출발을 하지 아 기대가 됩니다 기생충이 없는 하루라니 자자 한 8시간만 자구요 자 자고 일어나서 살아남았습니다 라는 저 시간을 보고 융지버섯 융지버섯 어어 어어 마셔주고 기생충이 치료됐잖아 그럼 피로도가 이제 최대치가 탁 정상으로 돌아왔죠 이제 더 자면 됩니다 잘 수 있을만큼 자고 하 아 드디어 드디어 새출발하는구나 하아 굿바이 연가시 나 이제 진짜 안 건드릴거야 아니야 좀 건드려도 돼 항생제 많아 그래봤자 5일분이네 제기랄 아 근데 덜덜덜덜거리는 소리 들으니까 또 마음이 불안해지는군요 바깥 날씨가 그렇게 좋지 않은가 봅니다 일단 집 파밍하는 데만 해도 한 시간 정도 걸릴 것 같으니까 아 뭐 그 사이에 날씨가 좋아지길 빌어보자구요 그 창문 흔들리는 소리가 진짜 신명나네 하야야야야야야야야 와 근데 진 짜 아이템 없다 좀 심한데? 하 씨 너무한데? 이 정도로 집이 가난할 줄 몰랐어요 와 진짜 안 준다 이렇게 없을 수가 있구나 허어어어어 메이플시럽 우이아 아 인생이랑 원래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는 법이란다 자 일단 집은 다 둘러봤고 지하실로 가봅시다 농가 지하실 제 기억상으로는 이 공간이 없었거든요? 예전에 했었을 때는? 그래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뭔가 내가 잘못 기억하고 있나?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 원래 문이 없었어요 문이 없었는데 패치됐나봐 지하실로 가려면 밖으로 나가서 써야됐었거든? 여기 문이 생겼네 응 패치가 됐나봐요 생긴지 물론 한참 됐겠지 내가 덜론다크를 한참 동안 안 건드렸으니까 항상 여길 통해서 들어왔었는데 신기하네요 지형이 바뀐 걸 보니 일단 뭐 바람소리가 좀 줄어든 것 같아요 그죠? 밖에 나가볼까요? 여기가 정문이에요 저희가 들어온 문이 아니라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좀 여러군데가 있는데 여기가 정문이고 날씨가 안 좋은데? 전혀 안 좋은데? 이 주변에 늑대들이 좀 많습니다 늑대 정리 좀 할게요 어차피 제가 화살이 개 많기 때문에 늑대 늑대 총 6마리네 한 마리씩 조지겠습니다 이게 원래 1대1 구도 상황이라 다른 한 마리가 어그로가 끌리면 다른 한 마리 어그로가 풀리거든요? 방금 눈앞에 있던 저거 곰이냐? 저거 곰 맞는 것 같은데? 그지? 곰이지 누가 봐도 곰이지 개 크네 일단 곰도 잡아볼게요 이때를 위해서 이 총알을 열심히 모았지 곰 화살로 지금 두 방이에요 곰 어그로를 끌자 좀 빨리 올 수 있게 우리 아저씨 어 인식했어요? 아 근데 너무 느려서 어그로가 풀린 것 같아요 아 진짜 너무 느린데 이 성공 가능한가? 맞췄다 잠깐만 너무너무 빠른데? 너무 먼데? 차까지와의 거리가 너무 먼데? 이이익! 아아아아아악! 아아악! 아아아아어악 saint Bra screaming 아아아아악 탁 1보 직전이였는데 좆졌다 아아아아앗 그어악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하 아 bzw. 아아으으으응 어 근데 지금 굉장한 손해를 입었어요 아, 좋지 않아요. 일단 출혈을. 몸 상태가 어떻죠? 감염 위험. 아, 깜짝이야. 아, 나 어떡하냐? 잘못 들었다. 장총을 들으려고 했는데, 조명탄을 쏴버려서 도망갔어요. 근데 무기를 바꾸기엔 너무 늦어가지고 그냥 쐈거든? 아, 너무 추워서 지금 생각도 못하는데. 피를 따라가야겠다. 곰발자고. 아무리 추워도 쟤는 죽여야 돼. 지금 눈이 많이 내려가지고, 지금 판단을 잘해야 돼요. 잡혀서 죽을지, 잡을지, 얼어 죽을지. 따라가자. 따라가야 돼. 저 곰을 놓칠 순 없어. 아니, 너무 추워하는데, 근데? 요체온증 위험 7% 나 이거 죽을 수도 있어. 이번에 곰을 못 잡으면, 저가 죽어요. 어머, 어디 갔노? 놓쳤다, 이거 안되겠다. 더 깊이 가면은, 큰일날 것 같아. 눈이 많이 내려서 지금, 발자국이 사라졌거든요? 쫓아갈 수가 없어요. 아이씨, 손해만 봤네. 곰을 잡아서, 그 곰고기를 요리를 하면은, 요리 레벨 5 찍을 것 같아서, 잡으려고 했었던 건데. 늑대를 잡았으니까, 그거라도 일단 해체해서 구워야겠어. 집 들어가서 몸부터 녹입시다. 정비도 해야되고. 가장 급선무인, 옷 수선부터 하겠습니다. 야, 근데 확실히, 옷이 방어도가 좀 있거든요? 좋은 방어구두를 끼고 있으니까, 데미지를 거의 안 받았어. 방어도 5%, 방어도 1%, 8%, 3%, 7, 25. 이것 때문에 살았어. 무스가죽. 개딴딴해. 4합치만 대충 한 50은 될 것 같은데? 왼쪽 밑에 46 나온대. 어, 그러네. 근데 여기 표시가 돼있네요. 데미지 감소 보너스를 정말 많이 받았어요. 자, 그러면은 잠들기 전에, 지금 바로 자는 거는 너무 시간이 아깝고, 지쳐 쓰러지기 전까지 책을 읽다가, 가장 먼저 읽어야되는 책이 뭘까? 예상 주실법. 지금 이거 안 읽힐 것 같은데? 읽어져? 어, 잘 읽어지네. 그만 읽어 목말라. 왜 이렇게 수분을 짝짝 빨아먹는 거니 나의 신체요. 이 레벨이 너무 높아지면은 읽을 필요가 없거든요. 이미 책에 있는 지식보다 내가 더 똑똑하기 때문에, 책 읽는 걸 거부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좀 고급인가봐. 1시간 정도는 더 읽을 수 있지 않을까? 딱 1시간만 읽자 우리. 1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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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시간! 1시간! 아잇! 시간만 날렸네. 자자. 12시간 푹 자고. 하, 또 날씨가 안 좋네요. 날씨가 안 좋으니까요. 책에도 마저 읽읍시다. 3시간? 소용해졌다. 밥을 좀 먹을까요? 엄청 짜디짠. 소금 크래커. 물을 짝짝 먹어영. 녹슨 톤메이 què doesn't understand this guy. 아... 나 여기 걸릴 줄 알았어... 속이 상하는구만... 뭐만 하면 걸려... 그래도 밤까진 버틸 겁니다. 지금 자는 건 정말 너무 아까운 짓이에요. 날씨도 좀 괜찮아진 것 같고... 늑대... 파밍하러 가겠습니다. 여기 곳곳에 늑대가 자고 있군요... 다 같은 자세로 누워있네... 흐흐흐흫... 나 지금 많이 무겁냐? 오늘 많이 무겁네? 집으로 들어가서 짐을 좀 다 내려놓을게요. 고기는 바깥에다가 두고... 따따따따따? 여기에다가... 신선한 내장과... 신선한 늑대가족과... 자질 구례한 것들을... 거실에다가 풀어줍시다. 아 왜 벌써 피곤해 뒤지기 일부 직전이죠? 치치치치치치... 책을 버립시다. 책책책책을 버립시다. 나무도 버립시다. 깨써요. 자자. 여러분들 책책책책을 버립시다. 이 프로그램 아세요? 턱이 있나... 읽읍시다 아님? 뭐야 아는 사람이 있잖아! 이거 알면 아재. 4시간 자고... 와 프로그램 명도 정확히 알고 있네 느낌표. 너희들도 나와 같은... 아 맞다! 나 식중독 걸렸지... 아 어쩐지 피로도가 너무 빨리 달더라... 아... 진짜 너무 속쓰... 먹을 게 없는데... 잠들기 전에... 물이라도 좀 끓이자. 여기에 6개의 육구 스토브가 있어요. 여기에서 물을 한 번에... 500개를 끓여보자고... 철편을 사용해서... 저게 불 피울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건가요? 네. 한 번에 6개를 요리할 수 있죠. 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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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냄비 2개... 레이텔... 차라라... 개쩔지 않습니까? 아 너무 좋구요... 물 한 번에 지금 몇 리터 만드는 거야... 3.5리터... 아니지 이거 2리터고 이거 2리터니까... 5.5리터... 어 물 개많아... 으아... 5리터... 안녕하세요? 나 왜 물 위험함이 하나가 있는 거죠? 미처 다 끓기 전에... 집었나? 어쩔 수 없다... 이럴때는... 이걸 사용해야지... 됐어... 완벽해... 이제 자자... 12시간 자면 되겠지? 뭐야 밀실공포증 생겼어? 에? 나 언제 이렇게 밀실... 나 배고프면 또 왜 이래! 잠들기 전에 위험이 떴다고요? 어... 땡큐다... 24시간 동안 실내에서 잘 수 없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코앞에... 차가 있어가지고... 괜찮기는 한데요... 안에 들어올 순 있는데... 잠을 못 자는구나... 간장하겠다 진짜... 일단 물은 개많거든? 고기를... 다시 가지고 오자... 아... 씨... 든든함이 사라져가지고... 무겁디야... 블레인님 생각에는 며칠차에 고기능 백팩을 얻을 수 있을 것 같나요? 고기능 백팩 같은 게 있어요? 처음 듣는데... 얼음... 고기 떼가고... 까마귀 깃털도 미리미리 파밍을 열심히 해놉시다... 다시 짐을 놓고... 아... 이번에 새로나온 신맵에... 새로운 장비가 나왔어요? 신맵이 나온 건 알고 있었거든요? 아이템이 추가가 됐구나... 대박... 그걸 목표로 해봅시다... 어떡하지... 여러분... 그냥... 약속을 어겨야 될 것 같아요... 먹을 게 없어... 이거 먹을래 그냥... 어... 12시간... 쉬지 않고... 덜롱다크 하겠습니다... 나 진짜 절대 안 먹을 거야... 절대 절대 절대... 음식 고기 입도 안 될 거야... 내가 다른 음식이 모자라서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진짜 입 안 될 거야... 제가 먹으면... 덜롱다크만... 24시간 방송할게요... 24시간은 좀... 솔직히 개오바고... 12시간... 덜롱다크만... 쉬지 않고 한다... 자... 고기를 한번 구워봅시다... 하나씩 구워봅시다... 한 번에 6개를 구우니까... 숙련도는... 6배로 빠르게 오르겠죠? 아... 0.5키로씩... 분해해서... 숙련도작도 할 수 있어... 똑똑한데? 그런 걸 생각해본 적은 없었는데... 유용하네요... 이게 은근 보면은... 기믹이 되게 많아... 냄비에 놓고 고기를 구워도... 시간이 단축되는... 것도 있고... 어떻게 하면은... 더 유리하게 생존을 할 수 있다... 이런... 많은 요소들이 숨겨져 있는데... 제가 그걸 완벽하게 다 알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그걸 알았어도... 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좀 정식으로 하고 싶어서... 편법 안 쓰고... 어... 도구 손질 나쁘지 않... 익었네요... 먹도록 하겠습니다... 먹지나... 먹어도 되겠지?? 이 이... 아이 물건이... 아... 아... 열두...시는... Size... 아이... 먹을줄 알아? 안먹을꺼야... 안 먹어... 내가... 자존심이 있지... 이거 먹을 거야... 아... 야... 나..나 고기 안 먹었다 나 버틸 거야 나 절대 안 먹어 아 근데 전문가분 아까 저에게 뭐 여러 가지 알려주셨던 분 질문 하나만 할게요 제가 레벨, 요리 레벨이 5가 되면 5가 되기 전에 만들었던 음식들 먹으면 기생충 생겨요 안 생겨요? 그니까 요리 레벨 5 딱 찍고 다른 음식 먹어도 기생충에 안 걸리는 건가? 아니면은 그 전에 요리한 거는 기생충 걸리나? 안 생겨요? 오케이 내가 바라던 이야기를 들으니 기분이 좋군 5렙 찍고 그 전에 요리한 거 먹게요? 네, 그럴려고 했죠 요리 레벨 진짜 겁나 안 올라 빡쳐 0.5키로를 뜯기 시작하진 않으시겠죠? 고민 중이에요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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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진짜 비로한 거 같애 삶이 흐흐흐흐흐흐흐흐흐 마저 파밍을 합시다 아 진짜 먹을 거 야야 저 오두막은 내가 아직 안 눌러봤거든? 저기에 먹을 거 있을 수도 있어 한번 가보자 스랩터다 이거 운전기사가 가끔 뭐 초콜릿바 이런 거 떨궈놓거든 밑에 흐흐흐흐흐흐흑 아무것도 없어 초브랑탱 그럼 여기는? 제발 제발 먹을 거 좀 주세요 와 이거 누가 봐도 그거 아냐 딸기 냉동딸기 이거 아니야 황가루야 먹으면 뒤져요 총이 있네 여기 너무나 소중한 유포 평소엔 그 소중함을 몰랐지 바로 먹읍시다 든든한 퍼프를 위하여 이거 다 구우면 그래도 요리 오래 찍지 않을까 지금 딱 절반 찼네 절대 안된다 무스고기를 다 구워도 이거 절반도 안 차던데 아 진짜 0.5키로작 할까? 사람 비루해지게 만든 해야지? 아이 여기 시스템상으로 할 수 있는 거 다 활용해야 될 거 아니야 어? 누가 하지 말래 편법 안 써 아이 뭐 누가 하지 말라고 뭐 제안을 걸어놓은 것도 아니고 그냥 자존심 때문에 어? 그랬었던 건데 자존심이 밥 먹여줘 이런 편법이 밥을 먹여준다고 오히려 고인물들은 이런 방식을 적극 활용하지 않을까요? 그래 맞아 난 그냥 때를 쓰는 거라고 내장이랑 가죽도 하나씩 해야죠 그것도 하나하나 소중한 숙련도인데 아 그게 이제 전부를 한 번에 해체할 때랑 한 번 한 번씩 할 때랑 달라요? 오르는 게? 아 난 그거 한 번에 하면 다 숙련도가 그만큼 오르는 건 줄 알았어 이게 따로따로 할 때마다 숙련도가 오르는구나 되게 비효율적이네요 그건 좀 수정됐으면 좋겠다 완전 평범이잖아 나 어떡하냐 배고파 죽겠는데 이거라도 마시자 세 잔을 드링킹 드링킹 했는데 차는 게 겨우 이정도야? 목이 마르지 않습니다 엠병할 일단 밖에서 잠을 자고요 진정한 물배다 야 아니 물은 뭐 배 안 불러? 코만 감 채워졌잖아 배불러지란 말이야 속상하네 얼마나 자지? 여덟시간만 자도 피로도는 다 찰 것 같은데 씁 아아아아 배고파아아아 헉 오로라가 떴어요 우와 안에 전기 들어온 저 창문 봐봐 창문이 아니라 이거 그거모나 그냥 호롱불? 근처에 부들개지 있냐고? 오 부들개지 좋은 아이디언걸 일단 고기부터 다 굽고 가자 아 밥 먹고 싶다 확 먹어버려 먹고 그냥 편안해질까? 먹고 그냥 열두시간 방송 딱 하고 하아 속년도 진짜 조금씩 오른다 나 배고파 뒤져 진짜 나 먹을거 찾으러 갈거야 부들개지 찾으러 갈거야 나무는 못먹나? 진짜 나무는 못먹나? 아니면 사슴을 잡아 그래 나 총알 있잖아 그냥 사슴 잡으면 되는거를 편하게 가자 사슴이 있냐고요? 이 뒤쪽에 되게 많이 있어요 지금 가도 있으려나? 아니 동물들은 제한된 영역에서 계속 왔다갔다 하거든요 멀리 도망가지 않는 이상은 그 주변을 계속 맴돌겁니다 쩍이 있네요 한 마리 쟤만 있어도 뭐 배부르게 먹을걸? 야 근데 지금 오로라 떠가지고 뭐야 저 늑대야? 아 뭐야 사슴이 아니라 늑대였어 오반데 아우 야 너무 어두워서 안 보여 야 이렇게 멀리까지 나오면 안 되는데 나 아까부터 왜 이렇게 고집 피우냐 그냥 고기 먹으면 되는거 아냐? 그냥 고기 먹고 열두시간 방송해 이런 개짓거리를 왜 하고 있냐고 괜히 그딴 공약을 걸어가지고 이씨 막상 또 사슴 찾으려니까 진짜 안 보이 어? 저 오두막이 있네요 뭐지 이 오두막은? 집에 들어갈 수는 없고 뚫려있는데 밑에 뭐가 있어요 하 시체네 사슴일 줄 알았는데 야 인육은 못먹냐? 참 넘네 물가에 부들개지가 많거든요 근데 여긴 부들개지가 없네요 예에에에에스 굶어 죽으란 말이지 뭐 포포하류 어 깜짝이야 와 오로라곰 오로라곰은 진짜 건들면 안 되는 존재예요 걸리면 즉사야 방어구 상관없이 즉사라고 앗 저승사자님 그대의 따스한 손길을 꿈꿔우긴 개꿀 오로라 버프를 받으면 공격력 증가 HP 증가 인식 범위 상승 이렇게 되거든요 아주 위험한 존재가 된답니다 늑대도 그렇고 지금까지는 화살로 한방으로 잘만 죽였지만 그렇지 않게 돼요 이젠 정말 늑대고기 뿐인가 아 진짜 미쳐버리겠네 선택지가 없어 날씨도 갑자기 안 좋아지기 시작했네 아 저 오로라가 왜 이렇게 죽음의 불꽃 같냐 어서와 천국의 문으로 와 체온 쭉쭉 깔아요 어 그러네 언제 이렇게 추워졌대 어 이거 좀 위험한데 집으로 들어가자 체온 1도 신경 안 쓰고 있었는데 아 맞아 나 밖에서 못 자 아니 안에서 못 자지 추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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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된 이상 침낭을 들고 고기 먹겠습니다 안되겠어요 하.. 내가 졌다 내일 12시간 방송 몇 프로야 9프로 설마 9프로 하고 딱 잠들었는데 걸리면 진짜 열 시간 자고 자 과연 기생충이 걸렸을까요 안 걸렸을까요 안 걸렸다 나 갑자기 상황이 굉장히 괜찮아졌어 야 늑대고기 3개 먹었을 뿐인데 저승사자가 갑자기 사라졌어요 제 곁에서 계속 어깨 치고 있다가 심장 먹을 걸 이렇게 행복해지는 것을 하지만 12시간 히히히히히히히 야 솔직히 9프로도 지금 아슬아슬한데 여기서 고기를 더 먹어서 그냥 기생충에 걸려버릴까 나쁘지 않은 생각인데 일단 5일치 항생제는 마련이 돼있거든요 엄 일단 밀실공포증도 사라졌겠다 이 낮은 확률에 전전긍긍하느니 그냥 디립다 처먹고 그냥 와라 기생충아 든든한 버프 받고 기생충 너도 와 이러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어? 아 언제 밤이 됐대 일단 늑대는 파밍 다 했고 책을 좀 읽을까? 잠들기 전까지 책을 좀 읽다가 차 안에서 읽자 차 안에서 달빛을 벗삼아서 읽을 수 있을 만큼 모조리 책을 읽어주마 자 책을 읽어보자 두 시간 다 읽었어 이제 이제 못 읽으려나? 한 시간만 더 읽어볼까? 뭐 읽지? 음 뭐야 이거 주방 스킬 올릴 수 있는 책이 있었네 씨 자고 어? 이거 날씨가 좀 괜찮겠지? 안 괜찮을 것 같아요 나갈래요 집으로 들어가자 어차피 밀실공포증도 없는데 뭐하러 여기서 자 집안에서 편하게 자 차 안에서는 날씨가 정말 안 좋을 경우 체온이 떨어질 수 있어요 내가 아무리 두꺼운 옷을 입어도 아까 떨어졌었거든요 열 시간 배고플려나 배고플려나 아 역시나 배고프네 기생충 감염 위험이 사라졌습니다 어? 아니 나 더블클릭했을 뿐인데 이게 먹어지네? 아니 모르겠다 솔직히 말하면 ESC 누르면 취소할 수 있었는데요 아니 이게 막 자동으로 먹어지네 아우 당황스럽네 다섯 시간 빠르게 읽고 우리 청년들 최대한 얼마나 올랐지? 아 진짜 간에 기별도 안 되게 올랐네 오랩이 근데 진짜 찍기가 어렵구나 야 그냥 다 먹자 이거 안 되겠다 요리 오랩 찍을 때까지 절대 이거 못 버텨요 기생충 걸리고 쿨하게 치료하겠습니다 이렴 진짜 처음부터 이랬으면 처음부터 이랬으면 좋았을텐데 야.. 늑대는 진짜 차고 넘치네 울지 말고 나에게 덤비세요 어따 좋구만 화살 레벨업 하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네이 어 조금만 있으면 만렙이다 야 좋다 좋다 이거 만렙 찍으면 곰 무조건 두방이거든 물론 헤드샷일 경우 어? 사슴이다 사슴은 그냥 총으로 잡을게 아 깜짝.. 어? 야 내가 아까 쐈던 애네 돌고 돌아서 여기서 뒤졌네 죽은지 좀 된거 같은데 이 위치면은 시체 상태가 매우 나빠 해체 및 수확할 수 없습니다 아씨 한참 지났네요 아아 이 좋은 요리 숙련도 재료를 싸우고만 장전 나이스 아주 나이스 따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와 9키로? 이거 0.5키로씩 떼가겠습니다 개 오래 걸리네 어? 무거워! 그러면 당장에 이 더러운 냄새나는 늑대고기 버려 걸고가 행복의 무게야 근데 이렇게 다 수확하고 다 굽고 레벨 5 따악 찍었는데 기생충 빠악 걸리고 와 그럼 진짜 모니터붓을 거야 바이바이 모니터? 이 자식이 상당히 무거운데 다시 집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멀어 아유 무거워 오 이동속도 점점 빨라지는거 봐 3번이 미끼를 놓는 키였네요 갑자기 궁금해서 해봤는데 3번을 빠르게 누르면은 생고기를 놓으면서 쫓아오는 육식동물들을 따돌낼 수 있습니다 뭐 그것도 물론 확률이지만 똥싸는 줄 알고 놀랬다고? 생각하는게 꼭 플레임 시청자답구만 아주 완벽해 오늘은 하루종일 구울거에요 하나하나 구워보죠 한김에 레벨 5 찍자고? 근데 이거가지고 레벨 5 못찍을거 같은데 택도 없어 12시간 말고 스킬 레벨 현황? 그러면 내가 오늘 내로 음식레벨 5 찍으면 12시간 봐주는걸로? 이거 채우면? 아 나 이거 오늘 내로도 못채울거 같은데 아 어떡하지 오늘 내로 못채우면은 채울때까지 계속해야지 뭐 어때? 딜? 오늘 끄기 전까지 하는걸로 콜? 못채우면 24시간? 이 미친놈아 날 죽일샘이야? 나 머리 터져 죽어 만약에 못하면 12시간 또 내리해야죠 오늘 연장방송도 하고 12시간도 챙기고 여러분들한테는 1석이조 아닙니까? 콜? 좋아 오케이 딜 일단 맛있는 사슴고기 마음껏 먹어주고요 아 너무 행복하다 짝짝 들어가네 아주 했는데 다음날 자고 일어났더니 기생충 걸려있고 와 진짜 그럼 진짜 짜증나겠다 와 모니터가 하도 비싼거라서 모니터 부순다고는 말 못하겠고 야 그리고 그 많던 사슴고기 다 어디갔어 이번에 한번 더 구우면 끝인데? 나 이만큼 남았는데? 이제 요리 레벨업을 하기 위해서 모든 요소를 다 활용하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거를 총동원해서 요리작을 하겠습니다 아 내가 궁금한게 하나가 있는데 그냥 데워도 요리 레벨업하나? 요? 그건 안올리려나? 아 한번은 경험시 올라요 물 끓이는 것도 요리 레벨업 되나? 물은 안되고 여러분들 덕분에 새로운 지식이 좀 쌓이네요 그러면 차가웠던 로즈힙차 데우고 자작나무 껍질차 데우고 오르는거 맞아? 야 숙련도 안오르는데? 데우는거 숙련도 안올라 요리 오른단 표시가 안떠 방금 데운건가? 아니 근데 방금 데운 컵은요 다시 데울 수 없어요 뜨거움이라고 되어있잖아요 핫 뜨거 뜨거 핫 에이 50키로? 아 고기 때문에 그렇구나 응 차러가자 아니 이동석도 싫어해요? 이건 좀 아닌거 같은데 10시간만 자면 될 듯 제발 기생충 감염만은 아니길 제발 하아 하아 다행이다 아 신이시여 감사합니다 아아아아 이게 지금 보니까 계산법이 그렇게 되네요 기생충 감염 확률이 다음날 적용돼요 기생충 감염 확률을 토대로 다음날 걸릴지 안 걸릴지 날씨는 또 왜이래 일단 이것들은 소중한 양식이니까 밖에다가 내버려 두고 밖에 날씨 좀 볼게요 날씨가 많이 안 좋네 이럴때 필요한거는 책을 읽는게 가장 좋은데 이상하리만치 무게가 무거워서 원인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이거 읽어 이걸 연구하기엔 기술이 이미 높습니다 초보 개척자를 위한 사격 가이드 그럼 이거 오 이건 잘 읽잖아 좋아요 순식간에 고요해졌군요 아아 나 무게가 왜이렇게 무거운지 알았어 이거 물 때문에 그래 내가 지금 물을 군산에서 엄청 많이 가지고 있어요 요기에다가 둬야겠다 이정도면 되겠지 야 그리고 총알도 지금 너무 많다 든든한 버프 없는 것도 좀 크고 일단은 늑대 고기를 가져오는게 주 목적이니까 무게를 필요 없는 것들은 좀 내려놓을게요 가자 와아 이동속 더 빠른거봐 늑대야아 고기만 빠르게 가져가겠습니다 아 멍청하긴 0.5그램씩 가져갔었어야 됐는데 아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편법인데 어떻게 보면 전문 기술이네요 맨날 까먹고 안하는거 보면은 확실히 몸에 익어야돼 알고 있어도 못쓰니까 나는 많이 무거운가 본데? 무게 지금 48kg 징그러워 가자 집으로 이걸로도 5렙은 힘들거 같다고요? 과연 야 집이 안보이는데 여기 맞는 방향 맞아? 어 아니야 반대로 가고 있었어 나 와 큰일날 뻔했다 방향감각 상실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방향 제대로 확인 안하고 가셨으면은 한참을 걸었는데 집이 안나와서 어 뭐지 왜 집이 안나오지 이상하다 이 방향에 맞는거 같은데 이러면서 이제 길 잃고 사망 헥 옷도 많이 젖었어 아니 왜 하필 또 역풍이야 개같은 게임 고기 좀 버릴까? 얼마나 내려놔야돼 아니 계속 버렸는데 이제 좀 속도가 나네 나중에 다시 갖고 오자고 꽝 꽝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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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시간 그 사이에 짐을 내려놓고 조금 더 고기를 가지고 올게요 16분 내로 고기를 가지고 와야돼 고기짱 길게 늘어져있는 고기짱 고기짱 어딨어 고기가 길게 늘어져있어야 되는데 되겠다 멀리 있는 것부터 가지고 가자 하 하 하 하 하 하 하 됐어 이 정도면 충분해 헨젤과 고기텔 하하하하 지금쯤 다 익었겠지? 하 그나마 여기가 육구 스토브여가지고 요리작이라도 할 수 있지 아니었으면은 육대고기 그냥 씹어 먹었다 고민도 안하고 그냥 바로 기생충 내 속에 품고 암세포들도 어쨌든 생명이예요 헉 벌써 다 구웠어? 와 이거 다 못 채울 것 같은데 조금만 더 갖고 오자 피곤해서 뛸 수가 없네 그냥 자자 지금 유튜브랑 진도 차이가 얼마나 나냐고요? 글쎄요 유튜브 편집 기준으로 봤을 때 한 20편 정도 차이 나지 않을까 하하하하 웃어? 너 웃음이 나와? 제가 유튜브에 20편 더 올라가면은 지금 진도가 비슷할 것 같아요 편집자님들이 빨리빨리 소화를 해야할 터인데 얼마나 남았노 야 진짜 얼마 안 남았다 조금만 힘내자 가자 남은 고기구로 야 이 정도면은 찍을만하지 않아? 아 부족한 것 같애 부족해 부족해 턱없이 부족해 빟 빟 빡 système 자 오늘도 열심히 고기를 구워- 보 unforgettable 고기 얼마나 있노 어 그래도 꽤 있네 쓰읍 아 잘하면 찍을 수도 있을 거 같기도하고 아닌 거 같기도하고 가리가리 헉!!! 될거 같아 될 거 같애 나 오늘 잘 수 있는거야? 이제 늑대고기 마음껏 먹을 수 있어요 될 것 같은데? 그지? 될 것 같지? 이번 6판 딱 다 구우면은 될 것 같은데? 됐어? 와! 마스터! 와 마음껏 먹을 수 있어 고기 이제 다 다 내꺼야 다 내꺼야 감자튀김 드디어 요리의 마스터가 되었도다 아 좀 편법 쓰는 거 같아서 좀 찝찝하기는 한데 고수들이 즐겨 쓰는 스킬리이기때문에 저도 마음껏 활용해 봤습니다 저 이제 고기 다 먹을 수 있는 거네? 그죠? 태랜와호호 진짜 명륜진사급 모환갈비인데? 이제 거듬으면서 침대를 찾아갈 거예요 도대체 여기가 어딘데 커튼이 잡히는거죠? ㅎㅎ Michael 아 모르겠다. 그냥 불 켜자. 아이씨 벽을 비비고 있었네. 비비고 만두세요. 이제 기생충이랑은 완전 빠이빠이고 하... 오늘은 여기까지 하면 되겠네요. 아주 보람찬 하루였습니다. 자... 이제 자고 일어났으니 새로운 시대를 위해 한걸음을 내딛어보고... 뭐 싶은데 날씨가 많이 안좋군요. 시간을 좀 보내 봅시다. 날씨가 계속 안좋으니까 우리가 이때까지 못읽었던 책들을 한번 읽어볼까요? 했는데 읽을 수 있는 책이 별로 없네요. 조용해졌다. 자 이제 저희는 요리 레벨을 만렙을 찍었기 때문에 두려울 게 없어요. 어딜 가서든 저희는 생존할 수 있습니다. 세상 천지에 널린 게 늑대고 늑대고기 먹어도 멀쩡하기 때문에 물은 뭐 당연히 어디서든지 만들어도 되는 거고 왜이렇게 많아? 싱그러워. 여정을 떠나볼까요? 충분해요. 갑시다. 오! 마침 딱 출발하니까 든든한 버프까지 아주 완벽합니다. 제가 이제 맵을 완벽하게 알고 있는 지점은 한참 지났기 때문에 이제 제가 어디를 가야되는지 말씀을 드릴 수 없어요. 발길 닿는데로 돌아다닐 거예요. 물론 아는 길이 나오면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지금은 목적 없이 여행을 떠나 볼게요. 저기! 저게 있네. 뭐라고 해? 성전탄? 저기를 목표로 한 번 가볼게요. 여기에 굉장히 수상하게 생긴 길이 있거든요? 여기 한 번 가볼게요. 여기 동굴 있나? 여기 곰동굴이네. 동굴인데 이렇게 동물에 뼈가 있으면 곰동굴이니까요. 여기에서 자면 안 됩니다. 시간이 흘러서 곰이 여기로 담되면 다시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저를 깨워요. 이렇게 툭툭. 야 여기 네 자린 아아아아앙 이러면서 이제 바로 죽는 거죠. 뼈 없는 곰동굴도 있어요? 아니요? 곰동굴은 무조건 뼈가 있어요. 여기 도로가 있네요. 이렇게까지 계속 눈밭이었는데 도로를 보니까 좀 마음이 놓이는군요. 여기가 올라갈 수 있는 길일 거예요 아마. 이 길 기억난다. 덜롱다크에 도시가 있냐고요? 아니요. 마을은 있는데 도시는 없어요. 서서히 이제 심화된 질문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 어.. 제가 초반에는 덜롱다크를 정말 열심히 했다가 패치가 막 이루어지던 시기에는 손을 논 상태였어서 도시가 추가됐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좀 힘드네요. 제가 지금 업데이트되면서 나온 모든 맵들을 다 둘러본 상태도 아니고 내가 모르던 아이템들도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제 저도 그렇게 고수가 아니에요. 아 저기에 있다. 송전탑. 전파탑. 전파 뚱땡이. 뭐라 그래요 저거. 송신탑. 송전탑. 왜 다 달라 말하는 사람마다. 송송탑. 송신탑. 송전신탑. 신의탑이라고 하자 그래. 방송탑이다. 야. 게임이 알려주네. 방송탑이라고. 방송탑이라는 게 있어? 번역 약간 이상한데? 일단 들어가겠습니다. 너무 추워요. 자 여기가 라디오 관제 건물인데 여기에서도 은근히 유용한 아이템들을 많이 얻을 수 있습니다. 히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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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볼버 탄약이랑 라이플 탄약 있어. 대박. 왜 이렇게 먹을 게 많지? 이거 난이도 스토커 맞아? 밑에까지 안 나왔던 아이템들 여기서 다 나오는 건가? 밑에 뭐가 있는데요? 전투바지. 전투바지는 뭐야? 처음봐요. 헉. 이거 체온 되게 많이 올려준다. 방풍은 그냥 그런데. 방수도 되고. 방어력이 엄청 높네요. 기동성도 좋고. 무게는 같애. 우와 이거 되게 좋다. 이거 수선해서 쓰자. 야 이거 옵션이 어마어마한데? 자 라이플 탄약. 라이플 탄약 2. 이게 탄약이 진짜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잘 보셔야 돼요. 밑에 이렇게 잘 보면은. 탄약이 말이요. 어. 없어. 다 봤어. 파밍이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이제 좀 잘게요. 3시간 정도? 4시간. 4시간 가자. 여기도 날씨가 안 좋아지는 소리가 들리죠? 이렇게 살짝 나갔다 볼까? 날씨가 그렇게 안 좋지는 않은데요? 이 정도면은 뭐. 야 날씨도 아까보다 덜 추워. 지금 체온이 안 닳고 있잖아. 그냥 가자. 와 여기에 이거 밧줄 걸 수 있네요. 밧줄을 어떻게 걸어요? 여기에? 올라올 수 있어? 완전 높은데? 지도는 꼭 폴라로이드를 얻어야 다 밝혀지는 거예요? 폴라로이드 사진을 얻고 사진에 찍혀있는 해당 위치에 가서 이걸 하면은 한 번에 확 넓어지는데 그게 귀찮잖아요. 그게 어렵잖아요. 어디에 폴라로이드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우리가 계속 높은 곳에 올라가서 지도를 그려주면은 그 지도도 완성이 됩니다. 그냥 뜨문뜨문 열심히 지도로 그려줘도 돼요. 그래서 솔직히 지도가 다 밝혀져 있다고 해서 그렇게 유용하다고는 생각이 안 들어요. 왜냐면은 이게 진짜 그냥 사람이 그린 수준이여가지고 불판 없습니다. 잘 못 알아봐요. 화살 하나 남았다 야. 와 활 속이 만렙 찍었어. 이거 이제 잘만 하면은 곰도 한 방에 보낼 수 있겠는데? 독수리처럼 날카로운 눈으로 정확히 화살을 날리는 당신은 이제 완벽한 사냥꾼입니다. 이제 총보다 활이 훨씬 훨씬 쎕니다. 뭐야? 집이 있어? 집? 집? 저걸 집이라고 할 수 있나? 집은 아니고 우물인 줄 알았는데 우물 아니고 그냥 쉼터네요. 밤이 깊었고 당장 자야 되는 곳이 없기 때문에 이 낚시터에서 자겠습니다. 그냥. 솔직히 이제 웬만해서는 안 얼어 죽어요. 이건 진.. 짜! 진짜! 진 진짜라! 지리지리자! 운이 없으면 죽는 건데 제가 지금 곰가죽 침낭에 완전 쿨세팅이잖아요 옷이. 그래서 죽을 수가 없습니다. 으아악! 리볼버 단열이 더 남아서요. 50발인데요? 아니 솔직히 좀 너무 오바 아니에요? 너무 많은데? 좀 써야겠다 이거. 이제 화살을 쏘지 말고 리볼버를 써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여기서 잘게요. 운가족 침낭이 무려 순대 온기 보너스가 11도예요. 제가 지금 체감온도가 7도고 지금 온도보다 영하 18도가 떨어져야 제가 체온이 떨어집니다. 그럴 일이 없다는 거죠. 12시간 자겠습니다. 체온이 다네요. 초 아침이라서 그런가 굉장히 춥네. 체온이 오르기까지 갔다 갔다 하지 말고 책을 읽읍시다. 지금 체온이 달다가 다시 차죠? 다 읽었으! 버리고? 아 너무 한낮인데? 오반데? 일단 빨리 예정을 꺼놓기다.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와서 자 리볼버로 성대를 해볼게요. 한방이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는데 안되면은 뭐 한번 물리지 뭐 와 세대나 맞춰야죠. 일단 헤드샷은 한대도 못 맞췄거든요. 헤드샷하면은 두 대 나오겠다. 뭔가 길이 길 같지 않은 길을 지금 가고 있는데 내가 가는 이 길이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지만 계속 가보겠습니다. 나 크게 한바퀴 돌고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온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그런데요? 큰일인걸. 아무리 돌아다녀도 원래 자리로 돌아오겠다. 여기가 어디.. 엥? 마을로 돌아왔네?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아.. 마을로 돌아와버렸네요. 자 지금부터는 이제 먹을게 없기 때문에 뭐라도 한마리 걸리면 바로 의적으적 씹어먹어주겠습니다. 여기 사슴이 있네요. 사슴은 매우 맛좋은 영양공급원이죠. 공지를 조심조심히 노려서 멈출때까지 기다렸다가 멈추는 순간 빠이빠이 아 왜 달려 어디가아 어이 사장 개맞네 한놈만 터지자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2키로만 떼갑시다 고마워 자 여기가 우리가 맨 처음 왔던 곳이에요 이렇게 내려왔고 우리가 여기에서 왼쪽으로 쭉 길 따라서 마을을 갔었잖아요 이제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으로 가볼게요 막다른길인가? 막다른길 내 이름이 막다른길이네요 지금 너무 피곤하네요 자 오늘은 차 안에서 야영을 하겠습니다 뒷자리에서 좀 편하게 누워서 잘게요 너무 깊게 잠들면 안되니까 10시간만 자보겠습니다 와 완전 한밤이네 어떡하지? 잠을 좀 더 자야겠다 야 잘 수 있을만큼 자고 얼마 안잤네 고기 먹고 얼마 쉬고 이제 뭐하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거를 빨리 생각해봐요 여러분 얼마나 할 짓이 없었으면 도끼를 완전 계속 깔아가지고 내구도가 100%야 바느질도 할게 없어 이거 한번 하자 38분 이거 하자 낮이 됐네요 일단 나판정이기는 한데 전혀 밝지 않으므로 1시간을 더 자줍시다 어 밝아졌다 가보죠 일단은 이 송전 탓? 송전 탓이 아니라 이거 뭐라그래요 이거? 전봇대 전봇대의 길은 전부 다 끝이 났고 옆에 추가로 길이 좀 더 나있는데 이쪽 가볼게요 늑대의 형님 여기 와봐요 아저씨 좀 빨리 눈치 좀 채봐 어 헤드샷은 한방이네 데미지 차이가 되게 엄청나거나 헤드샷과 몸통을 쏘는게 어? 옵니다 좀 귀찮은데 야 왜 또 이쪽으로 와 짜증나게 쟤 커다래서 이리로 못 오... 여기 길이 뚫려있네? 아니 나는 여길 왔다갔다 할 수 있는데 곰도 여길 왔다갔다 할 수 있는지가 지금 너무 애매해요 이렇게 넘어올 수 있나? 어 넘어올 수 있네 어떡하지 이상한 소리 좀 내지 마요 걸리니까 꺼져 이리 오는거야? 어디갔어? 하... 하... 오케이 아이씨 아 밑으로 떨어질라 했는데 조준하고 있을땐 무빙이 안되는구나 아... 팔은 들고 있을때 무빙이 되거든 아이씨 이로써 곰한테 찍히는거는 세번째네요 내가 이대로 죽을성 쉽냐? 절대 안죽어 내가 옷이 얼마나 단단한데 반피밖에 안달았을걸? 정신 가다듬고 쟤는 오늘 나한테 죽었다 자 어디갔어 쳐울지마 정들어 감히 나를 물어? 마음같아서는 고기를 다 뜯어내가고 싶은데 그럴 수 없으니까 일단 2키로만 빼가겠습니다 피가 많이 달았지만 여전히 든든함을 가지고 있는 상태고 아 또 순식간에 총알을 너무 많이 썼네요 근데 여기 어디냐? 길을 모르겠네 아 맞다 옷 아이고 옷 다 찢어졌네 다 찢어졌어 일단 이게 제일 급하네요 아니야 너 잘할 수 있어 별로 안추워 한번에 100% 짜잔 맞아 체력은 문제가 안되는데 옷 찢어지는게 좀 많이 커요 특히 이거 아 벌써 85야? 그리고 내구도가 떨어짐에 따라서 기능도 안좋아지기 때문에 나중에는 진짜 이거를 그냥 찢어버리고 그냥 갈수도 있어요 다시 제작하기도 너무 힘드니까 아이 깜짝 양 두루왕 새깽 형을 놀라게 해 혼날거야 이 자식 아니 형님 아까 한방에 뒤지셨잖아요 왜 왜 지금은 안죽는거에요 찢어진거 없지? 아이 바지도 간당간당하네 일단 집을 찾자 이제 너무 가까이서 늑대를 쏘는짓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거 리볼버 레벨 5 찍을때까지는 너무 근접공격을 하면 안될거 같아요 한방에 죽을수도 있고 안죽을수도 있는데 안죽을경우에는 무조건 물리니까 그러면 어? 여기도 집이 있네 어? 여러분 이 집은요 여기 벙커 있는덴데? 나 진짜 의도치않게 그냥 왔다갔다 했는데 이..여기를 찾아버렸네요 근데 비어있는 벙커네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벙커도 거지벙커가 있다고 그게 여깁니다 와 어떻게 진짜 하나도 없냐? 저번에 발견했던 벙커랑 너무 차이가 심한데요? 헉! 아 근데 이건 좋다 이거 악세서리란에 낄 수 있는 유일한 아이템 더 이상해졌어 비주얼 다 뒤진거 맞죠? 자 오늘 여기에서 자기에는 지금 너무 밝아요 이럴때는 4시간 자자 자 이제 자고 일어났으니까 옷을 수리해봅시다 아 물도 없네 밖에 나가서 물을 좀 떼가지고 일단 이거부터 수리를 하고 자 이제 올라가서 물을 만들거에요 배고파요 물을 2리터 만들어주고 바로 집어서 다음고기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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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ит 자 여기를 올라가 보겠습니다 뭐가 있는지 몰라요 기억이 전혀 안 나는데 와 나 지금 멀쩡도가 풀이니까 아주 쌩쌩하네 막 미친듯이 올라가네 엄청난 속도다 와하하하하하 어우 나 이렇게 존감하게 올라오는 거 처음 보는 것 같다 여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올라왔냐고요? 그곳에 밧줄이 있었기 때문이지 이쪽에도 벙커가 있을지도? 아냐아냐 벙커는 한 맵에 두개 이상이 있을리가 없어요 하나 발견을 했으니 여긴 이제 없다고 봐야죠 벙커의 위치를 내가 완벽하게 알고 있는건 아니지만 진짜 흔한게 아니어서 방금 밑에 있었는데 이 위에 또 있다고? 절대 그럴 일은 없어 행복한 계곡 떠나기? 여기 어디로 가는건데? 앗 여기가 여기가 팀버울프산이군요 의도치 않게 팀버울프산으로 와버렸습니다 여러분 늑대가 정말 많고 제가 타고 있던 비행기가 추락한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저는 중간에 떨어졌고요 어떻게 떨어져서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간 이 이야기의 배경이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비행기가 추락해서 제가 여기로 떨어지는게 스토리인데요 그 비행기가 전복된 장소가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는 난이도가 상당히 높고 마을같은 곳이 전혀 없고 길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초심자분들이 시작하는 장소는 아니에요 여기에서 시작을 해버리면은 정말 힘들겁니다 자 조금만 내려가면 바로 비행기 파편이 보일거에요 어 저기 보이네요 보이죠? 비행기의 바퀴가 자 저희는 이제 비행기의 본체를 찾으러 갈겁니다 참고로 이 맵은 굉장히 난이도가 높지만 위치만 잘 알고 있다면 엄청나게 많은 아이템들을 한꺼번에 다 가져갈 수 있어요 왜냐면은 이 비행기는 화물을 잔뜩 실은 비행기였고 중간중간에 컨테이너같은 것들이 곳곳에 떨어져 있거든요 그것들을 파밍하면은 아무리 난이도가 높은 스토커일지라도 아주 행복하게 파밍이 가능할거란 말입니다 어 물론 제가 이 난이도로 하는건 처음이어가지고요 아이템이 얼마나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거지같은 서랍들 보단 많이 나오겠지 좀 부가적으로 설명을 하자면은 덜롱다크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다들 하나같이 얘기해요 이 팀버 울프산의 비행기를 찾는거는 공략을 보지 않는 이상 거의 불가능하다 왜냐면 길이 정말 어렵기 때문에 근데 저는 공략을 안보고 초창기 때 막 열심히 탐험을 하다가 이 맵을 탐험을 하다가 산 정상을 한번 가본적이 있어요 바로 저깁니다 저기? 보이죠? 비행기의 꼬리 부분 저희가 가야되는 목표지점이 바로 저기고 딱 한번 가봤기 때문에 잘 몰랐었는데요 제가 최근에 순례자 난이도 이지 난이도로 여기를 맵을 잠깐 탐험해본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길은 확실히 알아요 저길 한번에 갈수 있을거 같아요 일단 여기에 버려진 오두박이 있는데 여기에서 배정비를 한번 싹 하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느질 키트 이미 많이 써서 좀 낡았으니까 버리고 자 두근두근 비밀 해치 자 여기에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 나올수도 있고 안나올수도 있고 안나올 확률이 99%겠지만 한번 뒤져보겠습니다 어으오옹 아니 아무것도 안나온다고? 실화야? 너 뭐하잖아요 스토커 개생X 문제없어 이 정도면 완벽해 이제 잠을 최대한 자구요 자 살짝 잤으니까 본격적으로 여정을 떠나보도록 합시다 아 먹을게 좀 없는데 괜찮아 나가면은 세상천지에 다 고기밖에 없거든요 아이쒸 날씨가 너무 안 좋네요 좀 더 잡시다 여기 지금 뗄감이 많으니까 물을 좀 많이 만들어 갈게요 지금 벽난로는 효율이 좋지 않습니다 하나밖에 못나요 아니에요? 하나 더 넣을 수 있어요? 방금 요리 슬롯이 보였던 것 같은데? 어? 하나 더 넣을 수 있네? 죄송해요 제가 벽난로에서 뭔가를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 짧은 시간에 뭘 할 수 있을까아 청소 하아 이젠 청소 숙련도도 너무 높아가지고 한 번에 청소가 다 돼 아 시간을 때울 수 없어 이거 진짜 할 게 없다 그냥 시간을 보냅시다 시간이 많고 여기를 다시 올 수도 있기 때문에 물을 많이 끓여놓을게요 모두 내려놓읍시다 이렇게 안전장소에는 미리미리 물을 끓여놓는 게 좋아요 해가 지고 있네? 날씨는 여전히 안 좋고 이 정도면 나쁘지 않은 건가? 일단 고기가 없으니까요 사냥 갔다 오자 차가 끓기 전에 돌아오겠소 저봐요 저 사방천지에 지금 늑대 있는 거 좀 혼내줘야 돼 이거 앉아서 쏘올 수 있나? 맞을래? 왜 왜 한 대도 안 맞아? 그리고 쟤 왜 가? 아니 나한테 뛰어오라고! 아 짜증나게 하네 진짜 아 왜 옆으로 뛰어 이해를 못하겠네 갑자기 나한테 오는 듯 하더니 애가 갑자기 고개를 돌려요 왜 총 맞았나? 어? 쟤가 공짜로 사냥해줬어 아 나한테 사슴을 주려고 빅픽쳐를 그렸네 맞고 있는 거야? 왜 티가 안 나지? 한 발 맞았네 방금 세 발 쐈는데 한 발 맞았어 이거는 이게 저번에 댓글 보니까 꼼수를 누가 가르쳐주시더라고요 요리 레벨을 빨리 올리려면은 수확하다가 취소를 누르래요 그러면은 고기가 아주 조금씩 들어온대요 0.2g 들어왔죠 0.5kg보다 더 세분화하게 나눠서 가져갈 수 있다고 그렇게 하면은 이제 충분히 빠르게 요리 레벨을 업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일단 저는 요리 레벨 이미 5렙을 다 찍었기 때문에 의미가 없고요 아 근데 총알을 너무 막 썼다 야 좀 정면으로 깔끔하게 뛰어오지 여기 왜 자꾸 옆으로 왔다갔다 해 물 다 끓었냐? 이거 줍고 여기에다가 고기를 아 음료수가 왜 이렇게 많은 거야 진짜 미쳐버리겠네 지금 잔이 너무 많아요 과하게 많아 의미가 없어 아 이거 너무 쓸데없이 많아요 이거 이거 좀 내려놓을게요 커피도 세 잔만 다음에 가져가겠습니다 이런건 내구도가 안달아서 한번 끓여놓고 내려놓으면은 아주 좋아요 로즈힙차도 내려놓겠습니다 진통제 효과인데 너무 무거워요 진통제는 6개를 들고 다니는데 0.1kg인데 이건 한번 공격하는데 0.1kg죠 아 이정도면 뭐 다 된거 같네요 일단 무게가 조금 가벼워졌어 자 이제 남은 시간은 책을 읽겠습니다 진짜 피로도가 너무 높아가지고 아니 뭘정도? 3시간만 읽을까? 지금 잠을 자기가 힘들어요 다 읽었다 밤이 됐네요 달빛을 벗삼아서 한시간정도 더 읽을 수 있지 않을까? 오 읽어지네 역시 야외가 최고야 잠을 더 잡시다 잘 수 있을만큼 자자 별로 못자고 한밤중에 또 일어날거 같은데 요즘 왜이렇게 밝아? 어? 어로라? 어로라가 떴을땐 뭘 해야된다? 독서를 해야한다 한시간짜리 분량밖에 안남았네요 어? 근데 내 소중한 책장이 여정을 떠나지 말고 남은 시간은 낚시나 합시다 아 오로라가 떠가지고 지금 늑대들이 많이 위험하네요 많이 미쳐 날뛰고있네요 이거는 함부로 돌아다녀 안돼 저거봐 저거봐 미친듯이 뛰어오잖아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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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냐? 봤어? 일단 여기는 실내판정이어서 늑대가 못 들어오거든요 헉! 내 문 앞까지 왔다갔어 오씨 무서워라 할게 없으니까 그냥 멍때리자 한 두시간정도만 멍때리고 있으면은 날이 밝을거 같은데 덜렁다크 몇평까지만 될거냐고요? 나 죽을때까지? 이 캐릭터 죽으면 끝 아니면은 뛰어와 아 진짜 웃기네 야 봤지? 방금 무빙 치는거 쟤 야 저게 야생동물의 무빙이냐? 아니 직진해서 오라고 제발 왜 저러는거야 아까부터 리블버는 한망이 안떠가지고 너무 무서워요 가까이서 쏘잖아 그럼 무조건 날 물거든 안동호 완화 50% 상승 격투효과 20% 상승 조준 지원 최소 상승 이게 데미지 업그레이드가 없네 리블버는 숙련도가 올라도 데미지가 오르거나 하진 않네요 요즘 보니까 자 저번에 말씀드렸던대로 목적지는 저 비행기 꼬리 저 산의 정상이고요 길은 몰라요 저번에 순례자마 난이도로 한번 간적이 있기는 한데 그새 까먹었습니다 대충? 지금 보니까 저기 밧줄있네요 자 일단은 저 정상으로 가기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하나 있어요 팀버골프산 맵에서 보이는 밧줄은 보이면 보이는대로 일단 다 탑니다 그러면은 정상에 다다를 수 있어요 올라가자 멀정도도 높고 무게도 그렇게 무겁지 않아서 빠르게 올라갈 수 있군요 여기 애매모하게 길이 좀 나 있는 듯 한데요 여기를 가봅시다 커피는 좀 많이 갖고 올 걸 그랬나? 많이 움직여야 돼서 필요할 것 같은데 너무 다 두고 왔나? 꽤 되네 다 산이어서 그런지 오! 엔진이 하나 떨어져 있어요 엔진을 발견했다면 아주 제대로 잘 찾아온 것입니다 비행기에 하편이 아주 적나라하게 떨어져 있네 엔진 맵 이름이 엔진이야 강가를 따라서 올라가 봅시다 저기 늑대 지나가네 돌아버리겠다 아니 인식 범위가 왜 이렇게 넓은 거야 아이씨 덜렁당크 장소중에 사슴산도 있냐구요? 그래 늑대산이 있는데 사슴산이 없을리가 근데 없어 아 또 뭐어? 아이씨 떡들아 어? 뭐야 여기 어 잠깐만 일단 얘 죽이고 좋아 자 제가 아까 말했죠 주변에 컨테이너 같은 거 많이 떨어져 있다고 그게 바로 이겁니다 비행기 파송선에서 떨어진 컨테이너 이때까지 거의 쓸 일 없었던 쇠톱을 이용해서 문을 열고 찾아보면 헉! 이미 다 있는데 덩어리 장갑 스킬 재킷 뱃사랑 코트 털모자 스포츠 조끼 안타깝게도 저는 이미 풀셋이어서 입을 게 없는 옷들이 많이 들어있는 컨테이너였고요 정말 놀랍게도 한 칸이 더 있습니다 총 두 칸이에요 열어봅시다 이번엔 무슨 종류의 아이템들이 되고 나올까요 소금 크래커 에너지 맛 소금 크래커 소금 크래커 소금 크래커 소금 크래커 소금 크래커 와우 엄청 많네 참고로 소금 크래커는 현존하는 덜롱다크 모든 음식 중에서 무게 대비 칼로리가 제일 높습니다 단점이 딱 하나가 있는데 수분을 오지게 먹어요 수분 다는 속도랑 포만감 차는 속도랑 거의 비슷하죠 자 이제 저희는 소금 크래커가 많기 때문에 나중에 물을 많이 만들면 되겠습니다 크래커가 군용식량 다음으로 좋은 건가요? 제가 저번에 군용식량이 최고의 효율을 자랑한다고 했지만 은밀히 말하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 한 번에 고칼로리의 음식을 얻을 수 있다 뿐이지 무게 대비로 봤을 때는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에요 자 봐봐요 이게 0.1kg에 500이고 이게 0.1kg에 600이잖아 그러면 이거에 5배가 하면 총 얼마입니까? 3000이죠 근데 이거는 0.5kg인데 1750이라서 그렇게 효율적이진 않아요 인벤토리를 많이 안 먹는다 정도? 인벤토리는 애초에 무제한이라 나중에 배고파지면 이거부터 빨리 먹어 치우자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딜 가고 있는거니? 여기에도 밧줄이 있네요 근데 여기는 또다른 산으로 올라올 수 있는 길 중 하나입니다 제 기억을 더듬어 봤을 때 만약에 저 길로 올라왔었다면은 여기 정면에 동굴이 하나가 있을 거예요 여기 딱 봐도 동굴처럼 생기지 않았어요? 동굴에서 자냐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이때까지 봤던 동굴은 그냥 진짜 동굴이었고 여기는 일종의 터널이에요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맵이 바뀝니다 여기가 동굴이에요 한번 가봅시다 자 동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동굴이 상당히 넓고 반대편 똥구멍으로 나가야돼요 자 여기 굉장히 어두운데 길이 좀 이상하니까 잘 보고 가야됩니다 지금 아직 한낮이에요 빨리빨리 가야됩니다 자 길이 왼쪽이랑 오른쪽으로 나뉘는데 둘 다 한곳으로 통합니다 저기 보이죠? 나가는게 동굴을 나가면 자 왼쪽 오른쪽 길이 나뉘잖아 동굴이 아까 밑으로 내려왔었죠? 근데 이게 밑으로 내려온다고 산 정상으로부터 멀어지는게 아닙니다 이게 정상길이고 바람이 중대만 입으네 동굴 안으로 다시 들어갑시다 갈 길이 엄청 멀기 때문에 무리해서 가면 안 돼요 자 오늘은 그러면은 그냥 여기에서 야영을 합시다 남은 시간은 내가 책을 집어쓴게 5시간 쪼개고 해가 지겠죠? 다 읽었고 버리고 잠을 지금 자면 좀 애매한데 아까 뭐야 이거 모자 찢어졌지 소리하고 이제 잘게요 이제 잘게요 12시간 하자 물 마시고 이제 열심히 마신 물 소금 크랙커로 상진하겠습니다 와 진짜 수분 먹는거 좀 심한데? 뭐 물 만드는게 그렇게 어려운건 아니니까 참 기난데 밖으로 나가지 말고요 불을 붙여봅시다 물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물 2리터 엔드 0.5리터 됐다 보리 3.56리터가 완성이 됐고 왜 또 날씨가 안좋아지는 소리가 들리죠? 물 끓이는 사이에 그래서 가자 화상 안입게 조심하고 저 상태로 이렇게 딱 밟으면 화상을 입거든요 오마이갓 베이베 다시 들어가 여긴 지운기야 하.. 동굴 안에서 뭔가 보람찬 일을 해야돼 할 수 있는게 뭐가 있을까 생각해 중대가 지금 몇개있지? 하나 좋아 이거를 만들자 여유분을 만들 필요가 있겠군요 다했다 나가볼까? 와.. 미친거 아니에요? 아.. 선 넘네 날씨가 시간 때워 조용해졌어 나가보자 안조용한데? 날씨가 조용하지 않은데? 어떻게 된거지? 남은 시간 동안 숙면을 취해봅시다 아.. 침낭 계속 이용하면 안좋은데 잘 수 있을만큼 자고 이제 진짜 조용하지? 동굴에서도 밀실공포증 걸려요 근데 이정도 있는거 가지고는 절대 안걸립니다 한.. 3일 있어야돼요 밖에 안나가고 자 여기서 왼쪽 오른쪽 길이 나뉘어져 있잖아요 오른쪽은 내리막길이고 왼쪽이 올라가는 길이어서 왼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멀정도는 높은데 스태미너에 왜 빨간색이 있어요? 저 스태미너는 무거운 장비를 입었을 때 생기는 디메리트에요 이게 장비에 따라서 움직임이 버거운 장비가 있고 굉장히 편한 기동력이 좋은 장비가 있는데 불편하지만 막 따뜻한 이런 장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최대 스태미나를 감소시켜요 저는 워낙 중모장 완전 극효율파라서 자 이런거 보면은 스태미나가 이거는 마이너스 3%가 단다 이런거는 뭐 스태미나에 전혀 지장이 없죠 마이너스 10% 이게 좀 많이 불편한가봐요 딱딱하고 그럴까 이렇게 해서 지금 최대 스태미나가 그만큼 단겁니다 자 여기 동굴 비스끄무리한 곳으로 들어왔고 자 이 동굴에서 왼쪽 오른쪽 길이 있었잖아요 왼쪽은 막다른 길입니다 사실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막다른 길 저기에 밧줄을 연결할 수 있어요 이제 밧줄을 연결하면 여기서 이렇게 다이렉트로 올라갈 수 있는데 밧줄이 없으므로 애초에 연결을 하려면 저기 위로 올라간 상태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돌아가도록 합시다 아니 저것은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밧줄이 보이면 무조건 타라 나 올라갈 수 있지 지금 아 조금 빠듯할 것 같은데 파이팅 할 수 있어 아 좋아 멀쩡하네요 지금 꽤 많이 올라온 것 같은데 뭐야 여기 동굴이야? 어?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동굴이 있네요 또다른 동굴 발견 살짝 보고 갈까? 여기도 다른 길로 통화하는 동굴 같은데 여기도 다른 길로 통화하는 동굴 같은데 아니 길이 왜 이렇게 복잡해 이거? 아씨 여기 보지 말 걸 그랬나 여기 앱이 생각보다 너무 넓은데요? 아니요 밧줄이 끊기는 경우는 없습니다 밧줄 타고 올라갈 때 밧줄이 끊기지는 않고 떨어질 수는 있어요 제가 힘들어서 이게 어디야? 무슨 되게 전당같아 와 이 사람은 이때까지 본 시체 중에서 가장 역대급으로 불쌍하게 죽어있다 코크앤핀과 커피잔 아마 이것이 이 사람의 유품이군요 좀 찝찝하네요 밖으로 나갈 수 있어 여기 아까 우리가 들어온 곳이 아니에요 여기는 그러니까 이제 다른 곳으로 빠지는 거지 여기가 어디지? 잿빛 협곡으로 빠졌네요 완전 다른 맵으로 와버렸네 여기는 다음에 다시 옵시다 참고로 잿빛 협곡이란 맵은 제가 아예 처음 와본 곳이에요 와본 적이 없습니다 다음을 기약하며 다시 돌아갑시다 네 벌써 발견했잖아요 아 근데 이제 가면서 동굴을 또 발견할 수 있을지가 좀 의문이에요 밧줄을 몇 개 더 타야되는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태로는 밧줄을 못 타잖아요 여기서 또 시간을 보내야 될 것 같네요 시간을 멍때리면서 보냅시다 이거 피로도 완전 그냥 다 떨구고 나서 밤이 됐고 두 시간 춥고 아 또 날씨가 아니 바람소리 뭐야 아하 아니야 근데 괜찮은 것 같애 이정도면 충분해요 돌아다닐 수 있어요 벌써부터 생존의 위기감이 아주 짜릿짜릿하게 몰아치는걸? 아주 흥분돼 어? 저기 또 다른 동굴이 하나가 더 있네요 저기에서 자면 되겠다 아 또 날씨에 드럽게 안 좋네 날씨가 좀 많이 추운데? 계속 자자 내가 자지마면 시간 보내 레이텔 헤엑 밖에 날씨가 진짜 엄청 엄청 춥나봐 동굴 속 깊숙하게 있는데도 보내 와 나 이대로 여정 떠났으면 나 진짜 죽었다 이거 동굴 깊숙하게 위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체온이 계속 떨어지네요 이제 시간 잡아 흠 올리 어떡하죠 아버님? 저는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시간 때울게 없어 책도 다 알고 아 이러면 오늘 하루를 그냥 통째로 날리는건데 레이텔 어? 날씨가 좀 조용해졌어요 이제 빨리 나갑시다 솔직히 날씨가 좋은편이라고는 볼 수가 없는데 일단 오늘 하루를 이렇게 그냥 날릴 수가 없어 너무 아깝잖아 시야가 좀 좋아졌으니까 계속 좋아질거에요 이제 어! 찾았어 근데 있나 내가 찾은건 이게 아닌데 근데 여기에도 하나가 더 있네요 저 위쪽에도 하나 더 있거든요 건조시킨 가죽 토끼가죽 건조가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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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끼가죽 토끼가죽 건조가죽 건조가죽 건조가죽을 이런때 아니면 언제 가져가겠어요 좀 챙겨가고 방금은 건중 건중? 건조시킨 가죽 만 잔뜩 들어있는 곳이었고 총기 수입키트 숫돌 조잡한 도구 수입키트 숫돌 숫돌 조잡한 도구 아 내가 생각했던 것들은 잘 안나오네 이제 위쪽으로 올라갈게 지금 위로 올라가면 컨테이너가 그렇지 펄셀 양말 작업용 부츠 스포츠 양말 운동화 전염부츠 부츠 신발 아 다 쓰레기네 이런건 필요하지 않고 청바지 스포츠 양말 가족식말 양말 양말 청바지 양말 청바지 신발 아 이게 또 이렇게 밑에 쪽에 떨어져있는 컨테이너들은 그렇게 고급품들이 안들어있어요 정상까지 가야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좋은 것들은 위쪽에 다 있어요 고급품은 예를 들면 뭐냐고? 옷 같은 것도 급이 있잖아 무수 가죽망투도 굉장히 좋은 편에 속하지만 무게가 엄청 무겁단 말이에요 싸제 파카 같은거 스키 파카 점퍼 패딩 이런거 있는데 그런걸 얻을 수 있고 정상적인 옷장 파밍으로 얻을 수 있는거는 작업바지가 제일 좋지만 가끔 이제 벙커에서 얻을 수 있는 전투바지 전투바지 보다 훨씬 좋은게 있어요 눈바지가 있거든요 눈바지 그런거는 이제 컨테이너에서 얻을 수 있죠 여기에 곰 자주 나오는데 설마 마주치겠어 했는데 바로 나오네 곰이랑 싸워야되나 시간도 없는데 엉덩이다 엉덩이는 못참지 엉덩이 아 여기에 곰동굴이 있네요 이게 곰동굴이야? 동굴이라고 하기엔 너무 소박한데 여기 뼈가 있어 곰을 피해서 가는게 목적입니다 제가 딱 보는 순간 이제 전투가 시작되는거지 어 여기 굉장히 좋은 곳이 있어요 쟤 다 본거 같은데 쟤 다 본거 같은데 아 졌다 이리로 뛰어온다 못오지? 오케이 지금 죽기 일보 직전이어서 이동속도가 저렇게 느린거에요 와바 어 활이 빗나갔 오지마세요 야 하하 하 너무 무서워 야 제발 죽어줘 왜 안죽는거야 쟤 죽을때 됐잖아 아 너무 무서웠어요 방금 진짜 갔어? 아니 개멀쩡한데? 몰라 일단 가다가 죽겠지 뭐 이렇게 바위 틈 같은 곳에서 자리를 잘 잡고 쏘면은 곰이 다가오지 못해요 곰을 잡는 공약 중 하나인데 그래도 어떻게 해서든 다가올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잡힐거라는 걸 염두를 해두고 나와야되요 인근에 곰동굴이 있으니까 들어가서 회복하는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따로 회복하진 않아요 저정도 처맞았으면은 과다출혈로 100% 죽을겁니다 아마 빠른 시일내로 죽을걸요? 지금 내 눈에서 벗어나자마자 죽었을 수도 있어 아기곰이요? 어어 아기곰은 없어요 아기늑대나 아기사슴이 없듯이 발음 너무 재수없었다 방금 여기에 동굴 하나가 있는걸로 알고있는데 폭폭 바로 옆에 동굴이 있는걸로 알고있거든? 폭폭을 받아마실 수 있냐고요? 아뇨 가까이 못 다가가요 바위로 막혀있거든요 와 동굴이 있네 오케이 자잔누 나 맵 하나도 모른다면서 어떻게 또 다 알고있냐 나란 남자 난 못맞자 물 좀 마시고 딱히 없는데 시간을 보낼 수 있는거 이걸 부수자 이걸로 불을 지핍시다 물도 만들어야죠 심심한데 밖에 구경좀 하고 올까? 폭포 가까이에서 구경좀 할래? 궁금하죠 여러분 보통 폭포 바로 밑에는 바위로 막혀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못 다가가요 왜 화살 한개밖에 안 들고다니냐고요? 다 부러졌어 인마 다 부러졌다고 하도 뿅뿅뿅 쏴대가지고 다 부러졌어 당연히 많이 들고다닐 수 있으면 많이 들고다녔지 화살 레벨 3킬로 많이 올랐냐고요? 만렙이에요 하도 많이 뿅뿅뿅 쏴대가지고 만렙 찍었다고 나 지금 로빈 훗이라고요 지금 화살은 뿅뿅뿅이면 총은 뭐에요? 탕탕탕이지 흐흐흐흐흐흐흫 다 끌었냐? 딱이네 잘 때가 다가워지고 있군요 빨리 빨리하자 물 몇 배에 빨리 있다 빨리 있다 뭐다 뒤지겠다 좀 많이 버려봐 12시간 자고 덜렁당크해서 무슨 고기가 가장 좋냐고요? 칼로리가 제일 높은거는 무스고기일걸요? 아마? 부지런히 갑시다 거의 다 왔어요 이제 잠시만요 무게가 근데 오바되는 상태에서 밧줄을 못하거든요? 가죽을 버리자 두개만 그리고... 버릴게 없는데? 아니 이거 다 내가 입고 있는거라고? 뭐 이렇게 꽁꽁 싸냈어? 버릴게 없어 근데 진짜 나중에 다시 올거잖아요 안올건데요? 나 여기 언제올지 몰라요 나 여기 안올수도 있어 지나칠수도 있어 어? 책이 있었네? 책을 다읽고 버리자 두시간만 읽고 아 책 버리기 너무 애매한데 아까 진작에 좀 읽을걸 책이 있는지 몰랐어 동굴도 무너지는 경우가 있냐고요? 야 그렇게 운빨 개 눈만 깨미면은 덜렁당크 똥깨미지 물 마시니까 괜찮아졌다 그래 물을 좀 버릴걸 그냥 다읽고 다음날에 가라고? 안돼 그렇게 하루하루를 허비할 수 없어 자 마지막 귀장의 한발은 저기 눈앞에 있는 늑대에게 선사해주겠습니다 기다려라 늑대야 너에게 마지막 한발을 선사해주마 영광으로 알라 굿볼? 어디가 어디가 도망가지말고 야! 야! 자 이제 활은 제 기능을 다했고 여기 컨테이너 하나가 또 있네요? 우후! 한번 뜯어보자구 웅? 잠시만 바로 옆에서 누가 어 구글 비굴버로 상대를 해 주려고 했는데 괜히 물리면 골치 아프니까 들어와 thrubing치지말고 오와 바다롭네 참 물품을 뒤지고 있는데 바로 옆에서 ASMR로 내 왼쪽 귀가에 하에에에에에에에에 이러고 있는거야 누가! 깜짝 놀랐네 그러고 보니까 내가 지금 빨간 양이 하나도 없었구나 이게 0.7kg야? 개무겄네 이거 하나 챙기면 빨간색이 되잖아 물을 버리자 이거 안되겠어 그리고 하나를 더 뒤져야되잖아요 지금 우리 아 여기에서 좀 좋은거 나면 안되는데 또 들고 가야되잖아 짐이 계속 늘어나! 가면서 네? 버그인가? 뭐야 나 비어있는 컨테이너 처음봐 내 인생에 이런적 한번도 없었는데 처음 봐요 진짜로 와 이거 이렇게 올라갈 때 괜히 팔에 힘 들어간다닌까봐 지금 딱 느낌 오죠? 거의 다 올라왔습니다 진짜 얼마 안남았어요 조금만 더 힘을 냅시다 이 울프산은 진짜 저기 딱 정상 찍으면 볼게 없어요 네 다 본겁니다 쓰으으으을 오래된 그래놀라봐 등산로프가 여기있는데요 등산로프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무겁습니다. 5kg에요! 그래서 이거를... 정확히 그... 로프를 설치할 수 있는 장소를 알고 있지 않는 이상 안 들고 다니는 게 정상인데 저 이걸 왜 챙겼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기 바로 옆에 로프를 설치할 수 있는 장소가 있고 여기에 그냥 바로 로프를 설치해주면은 다이렉트로 내려갈 수 있어요. 그대로 이렇게 하면은 짜아아아아아앗!! 한번에 후... 갑시다. 이제 우리는 아까 봤던 저 조그만 간이 동굴에서 하룻밤을 지낼겁니다 하룻밤을 지낸다기보다는 좀 잘거에요 여기 로프가 정말 너무나도 높기 때문에 보통 스테미나로는 저기를 도달할 수 없습니다 과감하게 아이템들도 좀 비워야 될 것 같아요 그래 책을 지금 읽어버리고 바로 자자 시간바죠 버리고 잠을 3시간정도 자고 뭐 물을 쫙 마셔주면은 굉장히 가벼워진 몸을 이끌고 갈 수 있죠 커피 한잔 마실걸 그랬나? 하 그냥 다음날 아침에 가자 로프진염이 코앞인데 여기서 일을 망칠순 없어 올라가는 속도보다 내려가는 속도가 훨씬 빠릅니다 내 로프는 로프 내려가는 속도는 피로도와 관계없이 그냥 일정한 빠른 속도로 내려가고 멀정도가 낮은 상태면은 로프 한 번 올라가는데 진짜 한참 걸려요 막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너 덜롱다크 전편 안봤어? 한 3,4편 정도에서 로프 타는 거 나오는데? 그때 한번 뒤집어지잖아 밧줄 놓쳐가지고 빨리 전편 보고 와 다섯 시간 쫘아악 열어주고 또 버려주고 옷자리 깔고 자면 돼요 다음날이 기대되는걸? 했는데 동사하면 어떡하지? 종가족 침낭인데 죽을리가 있나 아 근데 날씨가 또 아 근데 지금 이 정도 날씨 가지고는 저를 막을 수 없기 때문에 밧줄 바로 타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라가자 야 나 손에 힘이 없어 나 뛰어와가지고 지금 스태미나가 별로 없는 상태인데 빨리 때려 어우 돌촬부에서 좀 쉬었다 갑시다 와 다 뗄뻔했네요 한 두시간 자면 되지? 벌어죽진 않을거 아냐 오케이 negative 우아 아주 공격적으로 올라오는구만 자 바로 이 곳이 이윌울프산에 천상입니다 이야 자아아우 비행기 꼴이 보이시죠 날계랑 바퀴 근데 저기에 왜 까마귀가있죠? 이게 뭐하는곳이래요 어 그러고보면 동굴도 있네 기계에서 비행기 생존자가 살다가 죽었나봐 고급탕탕탕! 25시간을 읽을 수 있네요 책을 근데 나 이거 읽어져? 이거 다 읽으면 이거 이만큼 차는거야? 25시간을 읽었는데? 일단 가져갈게요 유용하겠네요 등산로프가 또 있네요 이거 나중에 돌부리 발견하면 찾아서 연결해놓읍시다 혹시 이쪽에 연결하는 곳이 있나? 우와 아찔하다 아찔하니 느낌 걸어서도 내려가겠는데? 그죠? 걸어서 내려갈 수 있을만한 경사인데요 굳이 로프 따위 타지 않아도 굳이 위험을 감수하시는 거냐고요? 아니 근데 저 정도 경사면 확실히 안전하다고 생각이 들고 저기로 내려가면은 내가 아는 장소로 바로 다이렉트로 내려갈 수 있어서 일단 여기 마저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까마귀가 정말 많죠 시체가 엄청 많이 있나봐요 이 까마귀 밑에는 뭐가 있을까? 사람일까? 동물일까? 아마 높은 확률로 사람이지 않을까? 나도 살았는데 비행기에서 산 사람들이 은근 많았을 거 아냐 역시나 사람이네요 이게 사람이에요? 어떤 모양으로 죽어있는건지 형체도 알아보기가 힘든데? 사람한테서 귀한 아이템이 나올 확률은 정말 제로에 가까워서 자 도착했습니다 꼬리 부분 여기에 정말 수많은 컨테이너 상자들이 있고 이 컨테이너 상자들은 전부 다 뒤질 수 있는 것들입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보급품들이 숨겨져있고 여기에 이제 저희가 얻기 정말 힘들었다고 얘기했던 조명탄이 하나가 추가로 더 있네요 근데 이거는 굳이 잘 안쓰니까 안가져가고 여기다 잘 보관해놓도록 하기는 계획을 가져갈거에요 언제 또 여기 올라와서 가져가겠어요 자 이제 여기를 하나하나 다 뜯을건데 주의점이 있어요 이거 내구도를 잘 보셔야됩니다 이게 쇠톱이 내구도가 자르다가 내구도가 다 떨어져서 쇠톱이 부서지잖아요? 그럼 문도 고장나요 문도 못 뜯읍니다 문도! 그러니까 내구도가 다 달기 전에 그걸 잘 보고 쇠톱을 고치든가 새걸로 바꿔서 까든가 해야됩니다 이리와 이 увидㄷ 고장난적이 있냐고? 당연하지! 고장난적이 있으니까 뭘 알겠지? 수입 키트 ез지 왶 앞 손 arising 외 iling 형 외 옆 我在 89 하... 55발 20발 아... 조졌다 저는 좀 털실양말, 절연부츠, 등산양말, 카고받이... 눈바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최고성능 절대 최고성능의 눈바지 하나만 더 줘 제발 없어? 없어? 하아... 안타깝지만 눈바지가 하나밖에 나오지 않았네요 랑풍은 좀 떨어지지만 조금 더 따뜻한 전투바지를 계속 가지고 입고 작업바지를 눈바지로 교체해 줍시다 자 이 내구도가 지금 90이잖아요 근데 이게 74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압도적으로 성능을 발라버리고 있는 우리의 눈바지씨 어마어마하죠? 무게도 가볍습니다 세상에 바로 입어주고 잘 썼다 작업바지 잘 가렴 아 눈바지 또 안 나오나? 제발 장갑, 털쉘 스웨터, 어부 스웨터 다만요 파카 최고 성능의 파카입니다 겉옷 중에서 최고 성능 어부 스웨터 다만요 파카 두개 뭐야 트리플? 미친거 아냐? 자 이제 무스 가죽망토 따위는 버려주세요 보이시죠? 이 압도적인 성능 차이 방수 별로 안 중요해요 눈 내릴 때 안 돌아다니면 되잖아 방어도가 좀 많이 떨어지기는 하는데 진짜 이거 두개 입으면은 그 어떤 날씨 속에서도 살 수 있습니다 무스 가죽망토 조금 아깝긴 한데 잘 썼다 버려 잘가 그럼 바로 갈아주시구요 무스망토 찢어버리자고? 아 근데 가죽도 무거워서 들고 가기 귀찮아 나 지금 들고 갈게 이만큼 있다고 지금 이거 이거 언제 다 챙겨 눈물이 난다 눈물이 나 허브티 커피통 커피통 허브티 커피통 커피통 허브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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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개 커피 25개 예스 베이베 곰팡이 핀 땅콩버터 상태가 좀 안좋네요 너무 늦게와서 그런가 소금크래커 땅콩버터 소금크래커 소금크래커 땅콩버터 소금크래커 땅콩 소금 땅콩 땅콩 소금 아 근데 땅콩버터는 지금 내구도가 너무 안좋으니까 버려버리고 소금크래커만 일단 챙길게요 더 늦게왔으면 음식들은 다 썩었을거에요 게임 시작함과 동시에 내구도가 조금씩 닳거든요 식중독이 면역이 된줄 알았다고? 요리 스킬이 5렙이어서? 아냐 식중독이랑 기생충은 다른거에요 저런 썩은 음식을 먹었는데 어떻게 식중독이 안걸려요 위장이 강철이 된것도 아니고 요리 100렙이면은 식중독이랑 기생충이 면역이라고? 진짜로? 기생충 감염이나 식중독에 걸리지 않음 죄송합니다 제가 멍청이였네요 당장 먹어주마 당냥냥냥냥 왜 강철 위장이 된거지? 와 요리를 잘하면은 위장도 강철이 되는구나 자 다 뒤졌네요 일단 가장 큰 수확은 총알이지 않을까 싶고 총알 다음에 옷 얼어 죽을 일은 없겠어요 자 이제 모든 파밍이 끝났으니까 엔딩을 맞이하러 갑시다 할렐루야 아휴 진짜 떨어졌습니다 울었다 와 근데 그 와중에도 체온 떨어지는거 실화냐? 진짜 어마어마하구만 그러니까 날씨가 지금 너무 안좋은데? 날씨가 생각보다 좀 심각하게 안좋아서 안으로 들어가야될거같은데 동굴로 갈까? 여기 있을까? 근데 여기 있는게 좀 살짝 행복회로가 더 돌아가지않아? 이 컨테이너가 보고있어도 배불러 나 지금 성광탄 챙겼냐구요? 아휴 들고갈수있는 우리가 총가돼서 안 들고갈라구요 아 여기에서 한 20일 이따가도 되겠다 일단 옷을 좀 수선을 해볼까요 아 눈받이가 하나 안나온게 너무 크다 그치? 눈받이 두개였으면 대박인데 아 책 읽자고 굉장히 좋은 생각이에요 25시간짜리 2시간만 열어볼까 왜 날씨가 더 안좋아지는거 같지? 내 착각이라고 얘기해줘 빨리 2시간 다시 읽어줘 오 홀리 야 이거 좀 씨 날씨가 선 넘는데요? 이거 괜찮은건가? 이게 자도 되는거지? 여기가 실내판정은 아닌걸로 알고있는데? 실내판정이냐? 이거 떨어뜨면 알겠지 이게 지금 건조가 되고있는건지 모르겠어 이게 그니까 완전 새거였으면은 건조가 1% 떠있을때 실내판정이거든? 일단 36이니까 여기에서 구석에서 잡시다 자고 일어나면 모든게 해결이 되있겠죠 심대 옮기 버너스가 10도고 제가 완전 무장인 상태에서 지금 벽이 사방천지가 막혀있기 때문에 바람 디버프가 없어서 절대 얼어 죽을일은 없어요 이게 진짜 아무리 완벽한 블리자드가 찾아와도 얼어 죽진 않을겁니다 초반침이라 그런지 굉장히 춥네요 36%였는데 36% 실내판정이 아니네요 아 여기서 지도 그릴수있냐구요? 어 그러게요 지도한번 그려볼까? 넓구만 날씨가 좋아졌어요 자 이제 저희는 여기 볼일이 다 끝났으니 자 이제 여기로 내려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죽지는 않을거기 때문에 안심하시구요 자 이미 발을 뻗었기 때문에 근데 저는 이제 돌이킬수 없어요 여기서 천천히 이렇게 이렇게 깔짝깔짝 하흡 깔짝깔짝 내려가면 괜찮아요 아니야 괜찮아 진짜 괜찮아 날 믿으라고 봐봐! 지금 얼마나 잘 내려가고있어 멀쩡하게 여기에서 이렇게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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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내려가야돼 여기 어떻게 이렇게 돌부리 괜찮아가지고 오케이 어 저기 곰 죽어있다 야 저봐 내가 저번에 잡았었던 그 위치 있잖아 보이지? 내가 저기에서 잡았잖아 그치 저쯤에서 잡았는데 이렇게 오다가 여기서 죽었네요 거봐 거의 가자마자 죽었잖아 시야에서 벗어나자마자 다왔다 다왔다 아 엄마 엄마 아빠 이모 고모 누나 아 다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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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다왔어 아 아 아아 아 뒤질뻔했네 됐어 여기 경사가 굉장히 천탄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렇게 살금살금 내려가면은 아주 안전하게 밑으로 내려갈 수가 수가 수 수 수 수 우 우 우 미 양 가 아 아 이씨 다왔어 아 개새XX 쟨 뭐야 또 오지마 나무 뒤에 살며시 숨지마 야 아씨 다리 아파 아주 안전하게 발목을 삘 수 있습니다 응 아니 밧줄 타고 내려왔으면 여기로 다이렉트로 잘 내려왔을텐데 내가 진짜 허짓거래랬네 지금 보니까 이 밧줄이 여기로 연결이 되는군요 제가 아까 설치한 밧줄이요 아니 근데 의미가 없지는 않아요 만약에 저 밧줄을 탔으면 아마 내려오자마자 한숨을 더 잤어야 됐을겁니다 스테미나가 많이 달아가지고 의미가 없는 행동은 아니었고 야 아 나 죽을뻔했네 이씨 이 산을 내려가서 아까 그 동굴을 다시 찾으러 가야되는데 그 동굴이 어디있죠? 동굴 왜 찾냐구요? 그 잿빛 뭐시기 거기 갈려고 한번도 안가본곳 있잖아요 이제 계속해서 새로운 맵을 가는곳이기 때문에 진짜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언제 죽어도 이상할게 하나도 없어요 아 여기 그래 맞다 여기 사슴 사슴 많은곳에 동굴이 하나가 있었어 서기! 자 이제 완벽하게 파밍이 다 끝난 상태고 우리는 완벽하게 새로운 맵 제가 한번도 가보지 못한 울프산은 그래도 한번도 와봤었단 말이야 그래서 좀 그나마 익숙한 것들이 좀 있었는데 이제부터 진짜 탐험입니다 아이에 몰라요 아이에 몰라요 일단은 아까 그 잿빛 머시기로 빠지는 곳을 찾아야겠죠 아 여기가 맞아 아 좀 많이 무섭습니다 이제 길이 너무 복잡해져서 제가 아는 장소로 돌아가는게 거의 불가능해요 지도를 그리라고 해봤자 나 지금 숱이 없어 숱을 만들려면은 또 불을 지펴야 되는데 그거 또 불 언제 다 붙이고 그러고 가 아 주변에 집같은거 있으면 위에서 좀 쉬고 갈텐데 사람의 인적이 드문 곳이 난이도가 높단 말이야 건물같은게 없을거야 히키야 동굴이 있겠지 와 여긴 어디냐 처음 와보는 맵 두근두근 하군요 여긴 어떠한 것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맵부터가 너무 생소해요 바위가 이런 갈색 형태 인게 진짜 한번도 없었거든 야 덜롱답다 플레이하면서 이 잿빛 계곡도 업데이트된 맵이란 말이에요 원래 기존에 없었어요 제가 하고 있을 당시에는 맵이 많이 추가가 된 곳 중에 하나고 여기는 누가 봐도 다리죠 좀 무섭다 지형이 엄청 저거 뭐야? 저기 갈 수 있는 데야? 아니지? 조금 징그럽네요 나무들이 무슨 가시처럼 있어 여기 사람의 흔적이 좀 보이네요 건물까진 아니지만 상광탄? 폴라로이드? 의도치 않게 폴라로이드 사진을 먹었는데 이제 이 배경이 보이는 장소 정확한 장소를 찾아서 지도를 그리면은 이 맵 전체가 밝혀질 겁니다 자 여기에 위치했다고 표시가 뜨고요 저희가 어느 위치에 있는 건지 모르니까 그냥 가지고만 있을게요 덜롱답크 전에 무료로 받아서 해봤는데 너무 불친절하다고? 좀 불친절하긴 하지 스스로 알아가면서 해야 되는 게임이라 입문하기가 조금 빠듯한데 제 덜롱답크 영상 다 보세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는 감을 잡으실 겁니다 이게 진짜 말 그대로 죽으면서 배워야 돼요 야 여기 내려가도 되는 것 같은데? 저거 장식이 아닌가봐 맵이 진짜 특이하네 왜 이렇게 소름끼치게 생겼지? 자 여기는 이때까지 저희가 보지 못했던 굉장히 특이한 지형의 이동수단인데 이 가지를 타고 내려갈 수 있어요 물론 올라가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나무줄기처럼 돼있는 장소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찾기가 쉽지 않아요 바위에 이렇게 가지들이 붙어있으면 오를 수 있는 겁니다 일단 잘 수 있는 곳을 빨리 찾아야 되는데 컨디션이 많이 안 좋아지고 있던데 여기 밑으로 내려가면 왠지 엄청 큰일이 날 것 같은데 밑에 보면요 명집어서 파밍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저 밑에 아이템이 있다는 건 저기 내려갈 수 있다는 거거든요 지금은 가지 말고 여기 다리가 있네 최근에 뭐 이런 흔들다리 같은 게 업데이트 됐다고 내가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여긴가봐 와 다리 봐 우와 엄청 멋진데요 솔직히 와 건너도 되는 거겠지? 오야 나 땀나 지금 막 오오오오 막 흔들거려 건너 왔어요 브금도 내가 지금 처음 들어보는 브금이야 맵에 따라서 이게 또 브금이 다른 게 있나 봐 어 여기 밧줄이 있네 밧줄 가기 전에 동굴 비스무리 한 게 있거든 여길 먼저 봐야겠어 타고 가지? 리볼버 탄약이 있네 에? 뭐야 뒤에 더 있잖아 아 지형이 오 뭐야? 막다른 길이네 아찔하다 일단 오늘은 이 동글에서 하룻밤을 보내야 될 것 같네요 이동 속도가 많이 느려졌죠 피곤해서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하룻밤 잘게요 저 온기 보너스가 몇 시 와 28도? 와 28 여기에서 이거 수리까지 하면은 더 추가될 거 아니야 어마어마하네 와 근데 그야말로 무장강도 조졌다 여기 자고 저 밧줄 타고 위로 올라가 보지 말고 저 오른쪽도 너무 궁금한데 살짝 보잖아 위쪽도 참 궁금하긴 한데 헬로 아 여기 한 번 내려가면 다시 올라갈 수가 없게 돼 있어 지금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안 보여 아 근데 진짜 나무 왜 이렇게 소름 끼치게 생겼냐 도롱닥 하면서 이런 나무를 본 적이 없는데 가시 같네요 무슨 자 남은 시간은 지쳐 쓰러질 때까지 이거를 읽겠습니다 4시간 정도 읽으면 되겠죠? 그만 읽을게요 피곤 뒤질 것 같아요 자 자자 2시간 자고 자 자고 일어났죠 너무 한밤중에 일어났는데 근데 책 한 번 읽어볼게요 읽어지나요? 잘 읽어지네 3시간 정도 읽읍시다 야 이거 시간 보내기 진짜 좋다 야 25시간 이거 진짜 개쩌네 자 저번에 올라가려고 했는데 못 올라갔던 밧줄 탁 올라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꽤 높네요 얘가 어디야 그래서 일단 지형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꼼꼼하게 둘러봅시다 이제는 저희는 이제 목표가 없어요 맵을 둘러보는 것 저기도 다리가 있네? 스팀에 공지사항에 새로운 맵이 추가됩니다 하면서 나왔던 그 다리가 그 다리가 저 다리인 줄 알았거든요? 저게 아니라 저 다리인가봐요 저길 목표로 가볼게요 이상한 다리를 발견했으니 건너줘야죠 여기가 좀 넓어보이는 평야 지랜데 나 총알 왜 이렇게 많아? 아 아까 비행기 뒤졌지 총알을 너무 많이 들고 다니는 것도 좀 미련하니까 좀 써줍시다 쓰읍 뭔가 있을 것 같은 평야인데 뭐가 없어 집 같은 거 하나도 없나? 아 뭐라도 있으면 좋겠는데 어? 동굴이에요 꽤 커 보이는데? 여기 사람의 흔적이 공챗낫장 등산가의 공채에서 뜯긴 낫장입니다 고지대 초원에 도착한 후 바로 아버지가 예전에 보여주신 오래된 금광으로 이동할 예정이다 등산가의 동굴 아 지금 초아침이야 내가 아까 등산을 해가지고 스태미나가 많이 바닥나있기 때문에 좀 자겠습니다 한 4시간 정도 아 근데 자고 일어나면 날씨가 굉장히 안 좋을 것 같은 이 쎄함은 뭘까요? 날씨가 더 좋아졌다 여기에다가 지도를 한 번 아아... 그려주고 계속 가보자고 원래 지도는 안그려도 상관없나요? 지도를 많이 안그리시는 것 같아서요 모르는 지형은 지도를 그리는게 좋은데요 지도를 그릴때 시간이 꽤 많이 소요됩니다 내가 막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데 갑자기 날씨가 안좋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위험하거든 아 밧줄이 있네 이럴때 마셔야 할 커피잔을 마십시오 피로감소 혜택으로 한 번 올라가볼게요 피로도나 목마름 배고픔도 움직임에 따라 더 빨리다나요? 그럼요 달리면 달증이랑 배고픔 멀쩡도 전부 다 빨리답니다 그리고 무거운걸 들고 있을 때에도 배고픔 멀쩡도가 빨리 달고 병사진 곳을 올라가도 배고픔이랑 멀쩡도가 빨리 달아요 이게 좀 미미하죠 일단 별다른 피로도의 페널티 없이 빨리 왔고 여기 표지판이 있네? 여기로 가라고 표시가 되어있어요 여기에 이제 다리가 있... 어어! 집이 있네? 아 저 집을 먼저 들러고 올걸 야 그리고 지금 보니까 곳곳에 다리가 많아 저기도 다리있고 여러분들 지금 바위에 잘 안보일텐데 저기에도 다리있거든요? 저쪽에도 다리있고 어 뭐야 여기 또 올라가야되네? 가보자 일단 끝까지 올라가볼게요 멀쩡도가 낮아가지고 조금 올라가는 속도가 느려졌는데 음자위험까지 걸리고 멀쩡도가 지금 아슬아슬해요 다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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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만 힘내 다왔어 다왔어 제발 후우 좋아요 어떻게든 올라왔어요 새장소박이 고지대 초원 와 살벌하다 와 까마귀가 눈앞에 날고있어요 저희가 너무 높은 곳에 올라와가지고 참고로 까마귀 못잡습니다 설문조사 마려운 높이군요 그렇군 얼마나 넓어지나 한번 쓰문조사 해볼까? 아 지도를 작성은 우아아아아악 오 마이갓 오 마이갓 좋습니다 어 이 맵 하나가 밝혀진 수준이군요 멀쩡도가 안 멀쩡해요 어떻게 해서든 동굴같은 데를 찾아야돼 지금 헉 여러분 아까 제가 발견했던 다리를 발견했어요 여기가 그거네요 와 다리 흔들리는 거 실화야? 와 개모섭게 생겼는데 건너가면은 이 끝에 뭐가 있을까? 이거 자칫 잘못하면 이거 그냥 떨어져 죽네 여기 줄이 없어서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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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무서워라 일단 넘어왔구요 몸을 숨길 수 있는 은신처가 어어어 지금 지금 갑자기 또 날씨가 안좋아지고 있거든요 어어 이러면 안되는데? 진짜 안되는데? 나 여기 지형을 몰라가지고 길 잃으면 큰일나요 이 신음소리 제가 내는거 아니냐구요? 어 제가 내는거에요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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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정도 바닥났다 야 편일났다 아씨 혹시 아까 집에서 잘걸 목이 돌아가더라도 노숙을 해야될 것 같다고? 아직은 아니야 솔직히 아직은 버틸만해 입이 아니라 목이요? 이런데서 자면 입이 돌아가지 않아요 여러분 목이 돌아갑니다 혹은 상체가 오즈득 내가 저번에 방송중에 얘기했었던거 같은데 입 돌아가고 목 돌아가고 척추 돌아가고 사망 다 피곤해 여기서 자야겠어 다음날 싸늘한 시체로 진짜 그렇게 될 것 같아가지고 아무리 안되겠다 커피 마시구요 자 한바퀴를 크게 돌았네요 여기가 우리가 아까 넘어왔던 그 다리죠 그러면 다리를 또 찾아서 건너는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쪽 길로 가보자 제발 동굴 하나만 나오게 해주시옵소서 어어 오르막길이네 저기 뒤에 길이 더 있겠지? 길이 없으면 안되는데 아무리 봐도 막혀있는거 같은데 와 여긴 길이 있네 와 다행이다 와 나 여기도 막혀있는줄 알았는데 길이 있어 꼼짝없이 돌아가야되는줄 알고 와 너무 맘조렸는데 아 동굴이 있어요 동굴이 오늘은 여기에서 야영이다 아 역시 이게 덜렁당크가 밸런스 하나는 참 기가 막힌다니까 여기도 사람의 흔적이 있네요 좋습니다 일단은 좀 자구요 너무 많이 자진 말고 한 4시간 4시간 자면 한밤이 될거란 말이야 불을 지피고 위에서 나무가 뭐야 아 불 꺼지기 전에 빨리 불 붙여야되는데 이거이거이거이거이거이거이거이거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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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요 요 망한 나무장작 나무 터 없냐? 나무가 생각보다 많지 않네요 빠르게 물을 만들겠습니다 오염된 물이 뜨는 조건이요? 그냥 녹이기만 하고 이렇게 가져가면 위험한 물을 얻을 수 있어요 이 위험한 물을 끓이면 안전한 물로 바뀌는데요 이거 먹으면요 식중독에 걸릴거에요 아마 잠시만요 근데 저 식중독 내성이지 않아요? 식중독에 걸리지 않음 당신이 만든 음식은 뭘 먹어도 이제 절대 아플일이 없습니다 어? 그럼 나 썩은 물만 계속 먹어도 되는거야? 개사근데? 마셔볼까? 어어? 아니 진짜로? 야 이러면 너무 밸런스가 개쩍한데? 이거 맞아? 이상한데? 일단 자자 자고 생각해 진짜 인간의 범주를 살짝 넘어섰는데요? 아 물은 아니에요? 물은 달라요? 단순히 운이 좋을 뿐이야? 믿을 수 없어! 난 확인을 해! 아이 지금 실험하는건 진짜 너무 영구 일단은 가는게 좋을 것 같아요 커피 더러운 물로 끓여져요? 안 돼요 깨끗한 물을 가기고 있어야 돼요 아 그러고 보니까 커피를 끓였어야 됐는데 커피를 안 끓었네 날씨가 심상치 않다고?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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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단순히 바람이 많이 부는 것 뿐이지 날씨가 안 좋은게 아닙니다 물론 바람이 많이 부는 것도 체온을 급격하게 떨어뜨릴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조심해야되지만 아는 강도 개 따뜻해요 쓰읍 여기가 길이 많냐? 일단 길이 있어서 가기는 가는데 이때까지 겪어온 식중독하며 기생충 그리고 늑대와 곰의 습격에 비해 이정도 모른 알지 맞다 맞다 이정도의 물로는 날 막을 수 없으셈 아 이거 안되겠다 돌아가야되겠다 내가 지금 안챙겨온게 너무 많아 숯! 안챙겨왔죠 커피 안 끓였죠 그럼 기왕 이렇게 된거 저기에서 몇일에 버틸까? 아 근데 식료품이 없다 뭐 그렇게 없어가지고 음식 먹고 타라는건 식중독이고 정수되지 않은 물을 먹고 타라는건 이질이에요 오오 예전에 한참 전에는 식중독이었거든요 이질이라는 그런 질병 자체가 없었는데 요리 레벨 5에 대한 내성 때문에 이질이라는 생태이상이 따로 생겼나봐 나 무 막 대 나 무 막 대 1시간 23분 나쁘지 않아 일단 이거 그럼 맞아 다 끓여버리고 이걸로 커피를 끓입시다 그리고 천이 많이 필요하네 어느새 옷이 이렇게 많이 단거야 37분이나 남았네 다른걸 더 끓여볼까요 허브티 허브티는 크게 필요가 없는데 그냥 가자 바람이 저리 센데요? 괜찮아아 눈만 안내리면 돼 다리가 부서지지 않을까요? 아아 야 그정도 기술력은 없을거야 저녁각에서 바람 많이 분다고 다리가 끊긴다거나 그러진않고 그냥 지나다닐 때 살짝 긴장하는 정도 다리 건너기 전에 하려고요 여기에서 설문조사하면은 길이 안보여요 시야가 딱 트이는 곳에 있어 해야되거든요 시도를 작성해두고 이거 봐 지금 여기 다위때문에 안보이죠 여기만 이렇게 열렸잖아 도마무시하구만 아이고 아이고 무서워 아이고 아이고 떨어질거 같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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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 똑바로 차리라 다리에서 떨어질수도 있냐고요? 저기 줄 끊어진 곳 이런데 가면은 떨어질거 같은데 두번째 다리를 건너 저거 집이냐? 야 저거 집이야? 야 저거 집인가 봐 어 집 어 집 집이 어 들어갈수 있는건가? 어 들어갈수있네 광부의 실수? 매비룸이 왜저래요? 이게 뭐야 이게 집이야? 일단 여기에다가 이거를 말려주도록 할게요 드디어 황금을 발견했다 그 양이 얼마나 될지 감이 안잡힌다 제시는 더 깊이 들어가자고 하지만 우리는 먼저 포먼으로부터 진행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우리가 발견한 광맥은 마치 끝없이 이어진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일단 신중하게 쓰다가 죽었어? 금이 지금같은 상황에 필요하냐고? 당연히 지금은 필요가 없지 이 그릇을 쓸 당시에는 필요했겠지 주변을 좀 둘러봅시다 이 마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수축할 필요는 없고 그냥 보자 파밍할거 어 여기 불 붙일 수 있는 곳이 있네 아주 아주 좋습니다 마침 불을 붙일 곳이 필요했거든요 오 여기 천도 있네? 있을거 다 있잖아 작업용 벤치! 자 오늘 여기에서 화살을 만들겁니다 소동 야 있을거 다 있네 여기 완전 좋은게 들어있을지도 모른다는 공급품 통을 조사해보면 아무것도 없군요 자 지도를 작성해주고 어! 저기 위에 또 집이 있어요! 저기가 너무 제대로 된 집인데? 저기 가보자 왜 여기에만 혼자 따로 떨어져있어? 이 집이 돈이 많은 집인가 봐? 천장님 집인가? 다른 집은 다 허물어졌는데 얘만 유독 굉장히 멀쩡하게 생긴 하나도 안 멀쩡하네? 가까이 와서 보니까 어 그래도 들어갈 수는 있는 듯? 들어가 봅시다 포먼의 도피처 천장님이 포먼이었나봐요 기름이 지금 되게 절실하게 필요하거든요? 기름을 찾아야돼요 기름을 만들려면 방법이 딱 하나 있습니다 낚시 물고기를 낚아서 구우면 기름이 나와요 생선기름 뭔솔? 아니 아까까지만 해도 없었는데 왜 갑자기 저기 눈앞에 곰이 있는거지? 어이가 없네 곰이 문앞에 있으면 바로 잡히죠 아! 아아아앗! 아 빗나갔어! 아아! 리볼벌은 못죽이죠? 아뇨 죽일 수 있어요 겁나 많이 때리면 아 제가 언덕 쪽으로 가가지고 아 짜증나게 이럴때는 그냥 한시간 정도 시간을 살짝 보내면 애가 많이 움직여 있을거란 말입니다 근데 내 눈앞에 있고 막 그러진 않겠지? 어디갔지? 아 근데 좀 무리해서라도 곰 잡을걸 그랬나? 어 뭐야 여기 동굴이 있어요 동굴이라고 하기엔 좀 애매한데 어? 왜 침대가 있냐? 좀 무리해서라도 잡고 고기를 구워먹었었어야 했어 먹을게 없단 말이야 저 사슴을 잡을까? 저기 아까 사슴 한 마리 있던데 곰이 세요 무스가 세요 둘이 비슷비슷해요 헤드샷을 노려야돼서 조금 돌아서 아니 저 어씨 왜 자꾸 엉덩이 쪽을 들이대 너도 엉덩교야? 아아 왜 빗났 제발 아 내가 총알이 많긴 하지만 낭비할 수준은 못 되는데 아 리볼버로 잡자 그래 이거 어차피 얘 지금 막다른 곳이어가지고 저한테 달려올 수 밖에 없거든요 그럴 때 준네 쏘면 돼요 져 봐 져 봐 지금 막다른 길이어가지고 제가 지금 꼼짝없이 갇혔다고 온다 온다 승부다 하아 엥? 두 대만에 죽었어? 오 리볼버가 확실히 좀 세지긴 했네요 허우 9.6킬로? 감사히 잘 가져가겠습니다 아주 튼실한 사슴이었네 와 불 아직도 켜져있네 고기를 물도 좀 끓이자 아 뭔가 이렇게 타지에서 안정된 곳을 찾으니까 되게 좋다 그렇지 않아요? 뭔가 꽁기꽁기 아 그리고 단순히 시간만 보내면은 조금 아까우니까 책을 읽.. 어 얘 이 안으로 못들어와 아 근데 안보여 아 깜짝이야 와 이 안으로 못들어오네? 쟤가 다행히도 잘가 오지마 너 오면은 니 고기 다 구워야돼 걔 귀찮단 말이야 아 진짜 깜짝 놀랐네 근데 일단 들어가서 잡시다 근데 쟤 아마 과다출혈로 죽을거에요 머리에 총 두대 맞았거든요 거의 100% 사망확정이라 너무 어두워서 잘 안보이죠 어쩔 수 없다 내가 지금 기름을 아껴야 되가지고 자고 머리에 맞춘건 어떻게 알아요? 그냥 감이에요? 네 머리에 정확하게 대고 쐈으니까 머리에 맞았다고 생각하죠 70% 날씨가 좀 안좋은데? 자 이제 곰을 찾아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곰님 어디계세요 설마 여기에서 밑으로 떨어져 죽었나? 에? 뭐야 곰을 지나쳤다고요? 곰이 뒤에 있다고? 전혀 못봤는데 저거 곰이냐? 이거 곰이야? 아 이거 곰이구나 아이 바위인줄 알았어요 아이 누가 봐도 바위잖아 이게 어떻게 곰이야 어떻게 봤니 방금 죽었네? 자.... 시체 해체하기, 요리, 활쏘기 만렙이고, 리볼버 좀 있으면 만렙이네요. 하다보니까 도축 많이 했네. 아 징그러! 일단 먹을 거 걱정은 필요가 없겠네요. 마침 딱 운 좋게 곰을 만났네요. 딱 운 좋게 여기에서 고기 굽고 있을 때 만났고 딱 운 좋게 눈 앞에서 죽었고 지금 운이 너무 여러 개가 겹쳐가지고 75% 밀실공포증 때문에 밖에서 생활을 해야되는데 아까 침대 보지 않았냐? 밖에서 잘 수 있는 침대 고기를 생으로 먹으면 식중독이 걸리냐고요? 이제 식중독 안걸리는데 칼로리가 낮아요. 그래서 시간을 보내는 거야. 아 그냥 보내면 안되지. 야 책이 있었는데 아! 어어? 어어? 이... 다 읽었다. 한 시간씩 읽어봅시다. 너무 어두워지면은 안 읽혀지거든요? 피곤해서 책을 못 읽을 정도까지 지금이 딱 그 정도인 것 같고 그래도 밖에서 자는 건 좀 그래 밖에서 자면 얼어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아니 근데 지금 여기 동굴 안판정이어가지고 괜찮지 않나? 잘까? 여기서? 얼어죽진 않겠지? 여덟여덟시반만 소심하게 자보자 오케이 그러고 보니까 이번 플레이로 인해서 드디어 100일을 넘었네요 100일 넘은 기념으로 한번 곰한테 물어뜯기는 좀 보여주고 그럴 걸 그랬나? 약간 후회되는 곰 얼마나 말랐나 한번 볼까? 92%! 밖에서 책을 아주 열심히 읽어줍시다 지금 초아침이지? 지쳐 쓰러질 때까지 읽어봅시다 5시간 날씨가 오늘만 같아라 진짜 마저 책을 읽어주겠습니다 6시간 다 읽어버리자 다 읽고 버리자 그냥 도전과제를 달성함 폐개하는 학자 무슨 도전과제? 자 지금 거의 10시간을 읽었기 때문에 100% 지금 다 마른 나뭇가지들이 좀 있을 거거든요? 보겠습니다 건조시킨 자작나물 다 집어봐 마른 거 5개 안 마른 거 내려놓고 죄송합니다 여러분 마이크에서 막 드릅드릅 이런 소리가 들리면 공남이가 마이크 긁고 있는 거예요 기지개 피면서 자 여기서 화살대를 15개 2.5시간 찾을란가 근데? 피곤해도 작업은 할 수 있네요 자 다 작업했고요 이야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나는 찾아갈 수 있어 집을 찾아갈 수 있어 잘 봐봐 잘 보란 말이야 마음의 눈으로 보란 말이야 자 들어왔죠? 들어가서 12시간 내리자주고 날씨가 좀 안 좋은데? 날씨가 그렇게 엄청 안 좋진 않네요 바람만 많이 불 뿐 자 조잡한 화살을 좋은 도구로 15개 까지는 못 만드네요 화살 촉이 10개밖에 없어서 10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 만들었고요 자 이제 물과 고기를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불 붙이고 아이고 오래 걸려 답답해 뒤지겄네 진짜 아이고 배고프다 든든한 버프 사라지기 전에 빨리 굽자 야 이거 그냥 뜯어먹을까? 이거 그래도 칼로리 900인데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싶어? 이게 이제 구우면은 한 1100정도로 올라가거든요 봐봐 이게 지금 900이잖아 이거를 구우면요 1000이에요 100밖에 안올라요 그냥 뭐 육회 맛있게 먹어보자 어디 멀쩡하네 생으로 먹어도 식중독 안 걸려요? 어 여기에서는 애들이 아주 좋은 것만 먹고 자랐는지 이제 기생충이 몸에 없나봐요 가 아니라 이제 내가 기생충도 소화하는 강철 위장을 얻게 된거지 그냥 생고기 뜯어먹지 뭐 좋네 식중독에 걸리지 않음이라며 식중독에 걸리지 않음이라며 식중독에 안 걸린다며 이 개 사기꾼 새XX 아아 나 이씨 요리 열심히 해야겠네 그래 뭔가 이상했어 말이 안된다고 요리를 해야지 그지 그게 맞지 식중독에 걸렸음께 약을 먹읍시다 항생제 아이씨 약하고 항생제 자 약 먹었고 10시간 자면 돼요 식중독은 막 치료하기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어가지고 밤이 되었군요 무슨 요리 타이쿤 하니? 와 나 생명력 다는 속도 봐 빨리 가서 자자 멀쩡도가 바닥난 것 플러스 식중독에 걸려가지고 생명력 다는 속도가 지금 미쳤어요 이럴 땐 빨리 자줘야됩니다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12시간 푹 자면 짜잔 식중독 치료 자 이제 여정을 이제 또 활이 부러지길 보직자이네 모르겠다 일단 화살은 많으니까 활 부러질 때까지 이거 쓰겠습니다 고기도 챙겼고 여정을 다시 떠날 때가 됐군요 표지판이 여기를 가리키고 있군요 아 근데 여기로 쭉 가면 뭐가 있는거지? 너무 궁금하다 종결템 있나? 에에? 표지판이 이런데를 가리키고 있네 이게 길이냐? 어? 이게 길이야? 와.. 근데 길이네 대박 와 바위 옆에 이렇게 붙여놨어 야 중국의 어느 산에는 진짜 이런 암벽에다가 유리 발판을 해놨더라구요 사람들이 이런데를 막 가는데 어떤 사람은 막 여기 철푸덕 앉아가지고 대성통곡을 해요 무서워가지고 유리로 되어있으니까 밑에가 다 보이는거야 무너질거 같애 막 와 근데 나도 고소공포증이 좀 있어가지고 그런 데 가면은 진짜 한 발자국도 발 못 댈거 같애요 와 이 다리는 좀 특이하네요 나무로 굉장히 단단하게 이 밑으로 빠질거 같은데 이거 오오 등산 로프가 있어요 여러분 이걸로 빠르게 어딜 내려갈 수 있나봐요 가지고 갑시다 이렇게 등산 로프가 있다는건 주변에 등산 로프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곧 나온단 얘기거든요 주변에 반드시 있어요 로프가 워낙 무겁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막 버려두진 않는단 말이야 계속 들고다니기가 불가능하니까 어? 저기 단풍나무 묘목이 있다 단풍나무를 잘라서 다시 하는김에 그냥 다 팔도 만들어갈까 오! 마지막 다리인거 같은데 이게 돌고 돌아서 지금 굉장히 높이 올라왔거든요 저희 시야가 안좋아서 좀 뿌예보이는것도 있기는 한데 저희가 진짜 높게 올라왔어요 어? 지도그리자고 좋은생각이야 그리면 우와아 개쩔어 진짜 무슨 폴라로이드가 필요없네 아마 이게 마지막 다리일거 같은데 한번 건너보겠습니다 왜 X표시가 두개나 있는거죠? 건너지말라는 뜻인가? 어? 왜 여기 성냥이 두개가 떨어져있지? 희한하네 대박 갑자기 막 불부터가 떨어지고 그런거 엑 으응 무서워 어 아 analyse 떨어질거 같애! 구멍이 왜 이렇게 크게 나 있는거야! 예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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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왜 걸려 어어어 와 야 진짜 밑으로 빠질거 같은데 이거? 멈추면 밑으로 빠질거 같애요 느낌이 와... 엄청 높게 올라와 여기가 어딜까? 아까 메모를 읽어봤을때 가장 높은 곳에 탄광이 있다고 했거든요 그게 여기지 않을까요? 금광이 있다고 했잖아 금광 석탄이 아니라 금을 얻어서 최종장비를 만드는거지 너무 허황된 꿈인가? 그리고 등산 로프는 아직도 설치할 수 있는 곳이 어딘지 몰라요 이게 길이야? 이거 어디야? 길이 뭐 이래? 금은 어디에서요? 아니 아니 상상의 날을 펼쳐본 겁니다 금이라는 아이템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어 저기 다리가 또 있네 이게 마지막이 아니었네요 표지판으로 잘 안내해주고 있고 와 이번에 다리가 좀 기네요 덜렁덜렁 이게 진정한 덜렁다크지 어우씨 좌우로 흔들거리는거 무서워죽겠네 아래 잠깐만 봐볼까? 흐에이 흐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흐흫흐흐흐흐 내가 진짜 있는 것도 아닌데 너무 리얼하다야 와 이거 뭐야 이게 길이야? 다위로 이렇게 돼있는게? 어? 여기서 지도 한번 그리자구요? 와 미친 생각 진짜 아 까비 다음에 다시 와서 그려보겠습니다 일단 길 보이는대로 쭉쭉 가보죠 기다릴순 없는 노릇이니 이쪽이라고 표시가 되어있네요 어 올라갈 수 있어요 이 뒤쪽도 살짝 보고 명소위치 주변지역을 조사하면 지역에 관한 중요한 사실을 알아낼 수 있 잠시만요 맞다 나 여기서 폴라로이드 먹었지 여러분 저 폴라로이드 먹었었잖아요 여기 늑대의 턱전망대 여긴가본데 어어 일단 여기서 좀 그럼 대기를 좀 타볼까 날씨가 좋아질 때까지 대기를 하면서 날씨가 더 안좋아지는데 차라리 잠을 자자 그러면 자고 일어나면 날씨가 좋아져 있겠지 자 여기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게 다 밝아진거야? 조사된 명소 아 이게 다 밝아진거야? 전부 다는 아니고 이 일대가 밝아졌네요 상당히 많이 밝아지긴 했는데 이쪽은 아직 어두컴컴하네 이게 폴라로이드 사진이 한 맵에 맵 전부 다가 아니라 명소에서 지도조사를 하면은 그 지역에서 몇 미터 반경까지 다 밝아지나봐요 자 잠을 충분히 잤으니까 이제 올라갑시다 한 번 더 한 번 더 진짜 몸에 40kg 가방을 메고 이렇게 오를 수가 있나? 가능하다 나는 강도 이 때문이지 신체 능력이 낮으면 절대 살아남을 수 없는 뭐야 여기 에? 어어? 플라로이드 사진 또 얻었어 어어? 심지어 우리가 갔던데인데? 와 다리에서 조금 떨어진 곳이야 아 여기 갔었어야 됐는데 명소를 모르니까 사진이 없으면은 명소가 등록이 안 돼서 저기에서 이제 지도를 그린다 하더라도 안 넓어지거든요 지도를 다시 그릴 수 있냐고요? 그럼요 같은 장소에 또 그릴 수 있어요 지도가 완전히 다 밝아졌을 때 지도를 다시 그리면은 그 지도의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간접적으로 보여줍니다 그 주변이 한 번 더 밝아지거든요 동굴이다 오늘은 여기에서 자라는 신의 뜻이구만 근데 어떡하냐 지금 완전 멀쩡한데 이제 책도 없고 그냥 쭉 갈까? 좀 더 갈까? 아 안되겠다 이거 그냥 계속 가자 그렇게 그는 땅을 치며 후회했다고 하는데 그때 잤어야 했어 아 이거 안되겠다 이거 자자 진짜 불안하다 이거 단풍나무는 내려놓고 잠을 못자니까 그냥 시간을 보냅시다 할게 따로 없.. 있어 있어 옷 꼬매야 돼 옷 거의 다 찢어졌다고 어떻게 이거.. 패딩도 헉? 천 다 썼어 하지만 덕분에 매우 따뜻해졌다 이제 진짜 할게 없네요 자자 잘 수 있을만큼 자고 다시 벌떡 일어나서 한밤중이네 그럼 이제 명상 괜히 또 시간 아깝다고 막 돌아다니고 그러다가 길 잃고 막 그럼 안되니까 자 낮이 됐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좀 자겠습니다 컨디션이 아주 좋은 상태에서 출발을 합시다 와 풀스텍이야 봐봐 체온, 멀쩡도, 수분, 포만감 전부 다 풀입니다 그리고 눈이 준네 내려요 야 그래도 참 다행인게 뭐냐면 길이 한 갈래야 그래서 길을 여기 가고 저기 가고 이러면서 헤매지 않아도 뭐야 저기 뭐가 있어 어 일단 등산 로프를 설치할 수 있는 곳이 있네요 가 아닌가? 이게 뭐야? 이 돌뿌리가 약간 어? 할 수 있다 어? 저기가 그.. 집 있던 곳 아닌가? 아닌데? 저기가 아닌데? 우리 간 적이 없는 곳이에요 일단 등산 로프 설치했고요 덕분에 엄청 가벼워졌네요 근데 이게 뭐지? 이게 뭐야? 원래 등산 로프 비스그무리한 거를 설치하는 곳이 여긴데 이게 고장이 났나봐 그래서 내가 등산 로프를 설치를 한 거고 새로 아아 광차 케이블카 아 그러네 일단 광산이니까 어 일단 잘 설치했고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고요 몸도 가벼워졌고요 쭉쭉 가봅시다 눈이 좀 많이 내려가지고 빨리 달릴게요 네? 뭐죠? 기껏 다 왔는데 내려가야 돼? 진짜로? 저긴 너무 수상하게 생겨서 일단 여기를 먼저 내려가 볼게요 그러면 로프 설치한 곳 아 날씨가 진짜 안 좋아지고 있거든요? 확실한 동굴 쪽으로 갈까? 나 이거 괜히 내려갔다가 저기에 몸 숨길 데 없으면 잣대거든? 아 이거 안되겠다 내가 도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그냥 동굴 갈게요 마을을 아까 슬쩍 봤을 때 멀쩍한 집이 하나도 없었거든? 자 날씨가 좋아질 때까지 뭘 하면서 시간을 보낼까 청소 좀 해주자 내일은 날씨가 좋을까요? 솔직히 날씨에 대한 비율은 날씨가 좋음이 한 70%고 안 좋음이 30%라 진짜 날씨가 안 좋은 게 길어봤자 하루 가요 잠시 후 아무리 갈고 갈고 또 갈아도 날씨가 좋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구나 이런 기미상공 같은 진짜 할 거 없다 자자 자고 일어나면 쨍쨍한 아침 햇살이 나를 맞아주겠지 진짜네? 설마 진짜 일줄이야 아직 방심할 수 없어요 날씨가 좀 약간 꼬리꼬리 해가지고 일단 로프 타고 밑으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이거 맞나? 와 엄청 높네? 진짜 올라올 때 완전 건강한 상태 아니면은 이거 절대 못 올라간다 그나마 중간에 이제 쉼터가 있어서 한번 쉬었다가 올라갈 수도 있기는 한데요 아 어마어마하네요 자 그래서 여기가 어디죠? 채광캠프 그럼 여기로 쭉 가면은 지금 광산 들어갈 수 있는 건가? 와 미친 광산 들어갈 수 있어! 금광! 허어! 금광 발견했어! 와 지금 갑자기 과략근이 사악 땡기면서 똥이 와 흥분의 도가니 자 일단 조금만 더 둘러보고 아 지도를 그리고 싶은데 이게 어느 위치냐고 정확하게 그걸 봐야돼 아아 여기 완전 되게 구석이네 여기가 아마 이 맵의 가장 최종 목적지인 것 같아요 여기로 와야되는게 맞는 것 같아 다행히도 우리가 밧줄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야 와아 여러분 밧줄 없으면 여기 못 오는 곳이네요 아 난 여기가 길이 있어서 이제 여기로 와도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여기 폭포야 그래서 여긴 길이 없어 무조건 여기서 로프 타고 와야돼 쩐다 여기 올 수 있는게 저 밧줄 밖에 없네 금광 쪽일 수도 있고 금광에도 길이 있으면 이제 그쪽을 통해서 올 수도 있는데 여기 안에 뭐가 있을지 모르거든요 길이 없을 수도 있고 가보자 금광 드가자 어 근데 지금 문제가 좀 있어요 여러분 진짜 큰 문제가 하나 있어요 기름이 없어요 빠르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빠르게 들어가야돼요 빠르게 헬로 뭐야 물이야? 어? 왜 물이 있네? 자 기름이 거의 바닥났기 때문에 이거 쓰겠습니다 왜! 왜 갑자기 으악! 이래? 깜짝 놀랐잖아 차가워서 그런건가? 아아 이거 발에 담가져서 다 젖었구나 여기 갈 수 있어? 여기 올라가죠? 세바 통조사 해보자 줄! 랜선 연료! 홍이? 아 0.12리터 쩍다 쩍다 좀 더 돌아 봅시다 와 뭐야 이거? 고기능 백팩 각종 부가기능이 가득한 견고한 백팩입니다 무게 초과한도가 증가하여 더 많은 장비를 휴대할 수 있습니다 근데 고기능 백팩 어떻게 착용해요? 뭐야 이거 그냥 5키로가 늘어나네? 착용하는게 아니라? 와아 대박 공책 납장 이 여행을 떠나면서 준비를 단단히 하길 잘한 것 같다 높은 폭포를 지날 때 가슴에 통증이 있긴 했지만 지난 수술 이후로 어느정도 예상한 것이었다 폭풍이 지나갈 때까지 여기에서 잠시 쉬어야겠다 내일은 늑대턱 보물이까지 반고 집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것이 마지막 유언이 될 줄은 메키노 재킷 사냥꾼과 등산가에게 사랑받았습니다 망가져가 아이젠 신발의 마찰력이 증가합니다 로트 등반시 스테미너가 덜 소모됩니다 발목 염좌 위험이 감소하며 약한 얼음 위에서도 안정감있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헉 종결 종결 아 이거 먹으러 온거구나 헉 뭐야 여기서 그냥 죽어버렸어 얘가 어쩌다 이렇게 됐었고 야 근데 조명탄 은근 오래간다 금방 꺼질줄 알았는데 이거 완전 오래가네 이게 아마 지금 얻을 수 있는 진짜 최종 컨텐츠일겁니다 이거 먹으려고 여기 온거예요 여러분 금광 이게 다예요 금은요? 금은요? 아니 내가 언제 금 찾으러 온대 아니 그냥 금광이니까 금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추측을 한거지 진짜 금을 얻을 수 있는게 아니라 금광에는 이 고기능 백팩이랑 아이젠을 얻는게 목표였다고 진짜 금은 없구요 금같은 장비는 있네요 아 솔직히 금보다 더 나은듯? 다둘러봤는데 저기 안에 길이 더 없거든요? 이게 끝인 것 같습니다 와 근데 대박이다 일단 버리고 이렇게 못해버려 과감하게 버리네? 아 지금 해가 지고 있네요 안에 들어가서 하룻밤을 먹을까? 와 무게한도 15kg야 플러스 15kg 든든함에 가죽 가방에 어? 잠깐만 아이젠을 따로 착용해야되네? 귀덮개 대신에 아이젠을 착용해야되네요 어차피 장비는 탄탄하기 때문에 안정된 접지력 아이젠의 강철 스파이크가 빙판 위에서 마찰력을 증가시킵니다 로프 등반이 더 쉬워지면 발목 염자 위험이 감소합니다 약한 얼음 위를 더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아이젠을 착용한 상태에서 올라가 볼게요 멀쩡도가 높지 않으니까 커피잔 하나 마시고 멀쩡도가 얼마나 다는지 한번 봅시다 한 번에 거의 안 달고 올라갈 수 있으면 대박인데 이거 아닌데요? 멀쩡도 눈에 띄게 다른데요? 살려줘! 아니야 근데 확실히 아이젠 버프는 좀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었으면 이것도 못 올라갔을 것 같은데 돌출부에 잠깐 쉬고 조금 쉬었다가 아이젠도 고철로 고치나요? 어... 이따 한번 볼게요 핫 염자 위험까지 걸려버렸어! 많이 피곤해서 그래 지금 흐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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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아 아아.. 왔다 한번 볼까? 헉.. 술이 불가네 이거 근데 내구도 안다는 것 같은데? 필요할 때만 잠깐잠깐씩 끼자 이거 애초에 무게도 0.5kg네 별로 안 무거워 야 안되겠다 이걸 포기하고 이거 그냥 계속 끼자 이거 내구도를 한번 볼게 이거 다는지 안 다는지 내구도가 안 달면 계속 끼고 다니고 내구도가 달면은 벗고 다니고 다 올라왔고 잘 곳이 필요해요 동굴은 어때요? 아아 아까 있던 동굴 뒤로 돌아가자고 아 맞다 여기 밧줄 타고 내려가야 되는 곳이지 그치? 남자라면 후진이지 동굴에서 한숨 자고 어? 고기도 다 먹었네 그러고보니까 근데 알젠을 꼈다고 해서 정말 막 눈에 띄게 엄청 능력치가 상상하고 그런거는 아닌거 같네요 와 그리고 백팩을 메고 있어서 그런가 멀정도가 바닥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이용속도가 상당히 빠릅니다 아 어마어마해요 진짜 자자 자자 마셔 일어나자마자 마셔 일어날 때마다 얘는 목이 말라있는거야 나가자 아침이지 먹을 것도 거의 다 떨어졌네요 와 그 많던 소금크래커 다 먹었어 자 아이작 내구도는 아직 99%에요 계속 그냥 일반적으로 걷기만 했는데 내구도가 달면은 바로 벗을거고 일단 저는 맨 처음 먹었을때부터 99였으니까 좀 지켜봅시다 우리가 가야될 곳은 한 곳밖에 없죠 이거 스테미나가 거의 안다는데? 내려가는거는? 차이가 심한데요? 저번엔 크게 못 느꼈는데 지금 체가 엄청 된다 그리고 여전히 내구도 99에요 위에 또 밧줄이 있고 일단 이 신규 맵은 메인 아이템을 전부 다 습득했기 때문에 완벽하게 다 둘러볼 필요 없고 빠져나갈 수 있으면은 빨리 빠져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계속 둘러보면은 굉장히 신기한 것들이 많이 분명히 있겠지만 그정도로 내가 여유가 있지는 않아 무섭단 말이야 알고있는 곳으로 가고싶어 마음의 평안을 찾기위해 오케이 이거 어디야? 물이다! 아 너무 유용한 물렛 저거 들고 다녀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솔직히 낭비니까 그냥 가 내 눈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면 저거는 무스인데 그죠? 무스도 헤드샷으로 화살 지금 만렙이니까 한방 쏘면은 한방에 죽지 않을까? 그래도 지금 여기에서 다치는 건 너무 치명적이니까 아 여기 막 폭탄 같은 거 없어요? 배그처럼 이렇게 틱해가지고 이렇게 슝 던져보고 싶다 아 그러나 큰 그런게 없네 아 근데 무스 굳이 잡을 필요가 있나 지금? 안 잡아도 될 것 같은데 배류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와 헉! 사람이 죽어 있어 헉! 이 높이에서 떨어져 죽었나? 어 물론 좀 현실적으로 생... 헬로! 어이 씨 깜짝 어어어어어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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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 갑자기 뛰어오는 건 아니죠? 이리 오는 소리가 아 나 돌부리에 지금 걸쳤어요 살려줘요 나 이거 어떡해 나 이거 어떡해 어떻게 걸친 거야 나 지금 스파이너맨이야? 하앗 아이고 아이고 어떻게 살았다 지형도 너무 안 좋았어 아 그래도 큰 데미지 안 입고 지금 이 암벽을 내 내 내려왔어 잘 될 뻔했네 가마의 깃털 미리미리 잘 챙겨주고 너 뭐 들고 있니 안 이럴 수가 거지라니 뭐야 여기까지 쫓아왔어 으악 어? 갔어요? 응? 아 너무 무섭잖아 쟤 뭐야 와 진짜 너무 무섭다 야 곰보다 무서운데? 무슨 발자국 이건가? 무슨 소리가 나 팔 덜고 있어야겠다 팔에 좀 데미지가 제일 세니까 뭐야 지금 숨어서 날 노리고 있는 거야? 저깄다 아이고 형님 앗 죽 죽진 않겠지? 뿔에 치인 것도 아니고 밟힌 건데 밟힌 게 더 치명적인가? 부러진 갈비뼈 와아 아 여기에서 이렇게 크게 다 치다니 아 이거 너무 심각한데 이거 조주는 되냐? 으악 나 방금 떨어지면서 옷 찢어졌어 죽었어? 와 결국엔 잡기는 잡았네요 무슨 왜 이렇게 공격적이야 일단 파살 회수 좀 하자 파살 두개 쥬셨고 내장 네개랑 고기... 5키로 48분 아 날씨도 엄청 추운데요 지금 아 옷이 찢어져서 그런거 같아 옷이 찢어져서 거의 안 찢어졌는데요 멀쩡하네 자 일단 상태부터 봅시다 갈비뼈 중 한 개 이상이 부러졌습니다 높은 곳에 오를 수 없으며 이 부상이 치료될 때까지 이동 능력이 감소 120시간 회복 아 5일 동안 쉬어야 돼 붕대 2개와 진통제 4개요 붕대가 없어 붕대 하나가 필요한데 지금 붕대가 붕대를 만들어야 돼 천이 딱 하나 있었네 정말 다행히도 일단 좀 몸을 피신할 수 있는 곳을 찾읍시다 암벽을 못 올라가는 거 지금 굉장히 치명적이거든요 여기 전부 다 암벽인데 나 컨디션도 너무 안 좋아 살려줘 죽고 싶지 않아 이게 지금 급한대로 불을 만들 수도 있는데 천이 없어서 천이 있어야지 벙커를 만들 수 있거든요 눈 대피소 15개의 나무막대가 5개의 천이 필요함 천 좀 많이 들고 다닐 거야 괜찮아 얼어죽진 않겠지 여기가 어딘겨 사람의 흔적은 전혀 없고 나무들이 많이 부서져있네요 번개가 많이 친 지역인가 늑대가 안 나와서 다행이라고 근데 늑대는 솔직히 지금 문제가 안 돼요 화살로 한 방이고 별로 위협적이지 않습니다 달랠 수 있나? 어 달랠 수는 있네 이 상태가 매우 안 좋네요 갈비뼈가 부러졌는데 달랠 수 있는 거 자체에 감사해야지 늑대 소리가 들렸는데 뭔 소리? 야 오바아 늑대는 솔직히 지금 문제가 안 돼요 별로 위협적이지 않습니다 아~~~나 Fif어업 흐헣 아, 몇 마리야아 아, 여러분 저 죽겠는데요? 야, 이런 데서 이렇게 허무하게 죽는다고? 나, 나 지금 체력 달고 있는 거 봐 아.. 붕대가 없어 지금 붕대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걸 찢어버리는 수밖에 없겠다 이걸로 되나? 안되네 감염부터 죽음에 이르렀다 이걸 쓸 때가 왔습니다 여러분 일단 뛰어 와 진짜 이렇게 죽는다고? 그럴 수 없어 제발 와 붕대 좀 많이 생겨올걸 붕대가 아직 하나 남아있다고요? 아 맞네 붕대 일단 하나 쓰자 딱 하나 남은거 자 그리고 이거를 10분 동안 수확하고 와 HP 다는거 봐 그 다음에 그냥 커피 한잔 마시고요 그 다음에 붕대 하나 만들어주고 10분 나 죽는다 나 죽는다 나 죽어요 나 죽어요 나 죽어요 이거 감으면 돼 감으면 안죽어 와 야 잠깐만 잠깐만 야 나 에너지 드림크도 마셨었어? 어? 와 이거... 그냥 죽어야겠는데요 갑자기 이렇게? 와 진짜 오바야 오케이 그냥 죽는걸 각오하고 자겠습니다 나 지금 안자면 죽어요 4시간 됐어! 와! 자 이제 단 한 마리라도 물리면 안 되거든요 동굴만 찾으면 돼요 동굴만 와... 진짜 너무 가까스로 살았다 이제 슬슬 밤이 돼가네요 다행히 온도는 이렇게 추운게 아닌데 어? 뭐야 집에 있어 어? 에? 뭐야 이게? 왜 이런데 작업용 벤치도 있네요 여기에서 오일을 버티겠습니다 뭘 해야 될까요 저희가 지금 일단 천을 좀 수급을 합시다 와 이 집에 진짜 기본적인 아이템들 다 있네 딱 하나 기름이 없다 시간이 좀 아까운데 고기를 하나씩이라도 굽자 일단 냄비를 올려놓고 고기를 넣어서 좀 더 빨리 익히고요 레이텔 완전 밤이 됐네요 그 다음에 물을 만들고요 2리터 우와 어두워 아무것도 안보여 아 나 이거 기름 다 떨어지면 어떡하냐 낚시라도 해야되는데 여기 먹고 와우 칼로리 마마미 아 바이바 순낭도 내구도가 엄청 달하네요 한 시간 딱 자고 일어나면 되겠는데? 침대 침대 여기 있다 한 시간을 자고 일어나면 물이 짜잔 완성이 되어있을거야 15분? 근데 여기에 피난처 없었으면 와 상상만해도 소름끼치네 나 어떻게 살았냐? 와 아 솔직히 길거리에서 딱 잘 때 여러분들도 다 한마음으로 기도했을거야 절롱다크 컨텐츠 끝나지 않게 해주세요 평소에는 죽어라 죽어라 이러다가도 진짜 저런 상황이 되어버리면 다들 숨을 못 쉬어 제발 제발 죽지마라 와 근데 진짜 이런 곳에서 죽을 순 없었어 너무 아까웠어 종결 아이템 두개나 먹었는데 한 시간을 또 자고 아 근데 얘 인간 맞아요? 야 잠을 이렇게 한 시간씩 끊어서 자면은 사람 미칠텐데 적어도 난 그래 뒤통수가 터져서 죽었을거야 아마 아니야 폐쇄공포증은 이렇게 하루 묶는다고 생기는게 아니에요 한 2-3일 있어야 돼요 일단 이제 물... 물도 만들 필요 없고 뗄감도 많이 다 썼으니까 알차게 커피도 아직 여유가 좀 있어 근데 잠을 잡시다 아주 푹 자줄거야 나 자라자라 푹 자라 오옷 12시간 하와 숙금이었네 그냥 깨버렸네요 젠장 왜 안피곤해 더 자란 말이야 얼마나 더 자야되죠? 와... 5일 내내 자도 모자랄판에 하루에 최대 12시간을 잘 수 있으니까 10일은 가네요 10일 일단 낮 한정이니까 지금 할 수 있는 걸 합시다 이게 가장 내구도가 안 좋네요 내구도 수리를 천이 없네 천아 어딨니 다른건 다 있는데 천이랑 기름이 없네 우리한테 딱 필요한거 이런거 못 뜯어? 왜 돗자리는 못 뜯는거야 밖에 나가보자 홀리마더성스러운어머니 날씨 왜이런씨옵소서 일단 자자 아니 자는게 아니라 대기 자 일단 내부는 좀 밝아졌거든요 그냥 이거 내려놓고 나가보고 어 날씨가 괜찮아졌네? 나갈까? 어 나 저 폭파 어디서 봤어 어 여기 꽤 가깝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여기가 거기네 그 뾰족나무들 갑시다 와 근데 이 집 진짜 너무 소중했다 기념으로 한번 그리고 갈게요 낚시꾼의 쉼터였네요 여기가 일단 여기 사람의 흔적이 있다는건 주변에 또 사람이 살고 있다는 뜻인데 한번 이 강가를 따라서 쭈욱 내려가 보겠습니다 적어도 10일은 여기에서 보내야 되거든요 암벽을 등반을 못하니까 다른곳에서 갈 수가 없어 가고 싶어도 정말 다행인건 그나마 내가 많은 무게를 들고 다닐 수 있다는거야 비록 지금 허용 무게치는 많이 줄었지만 실질적으로는 45kg인게 계속 적용이 되고 있는거거든요 원래 33kg밖에 못 뜨는데 43kg가 넘어가 버리면은 원래 아예 못 뛰어요 이동속도가 엄청 느려지고 근데 지금 그정돈 아니잖아 뛸수도 있고 뼈가 어쩌다 부러졌냐구요? 무스가 밟았어요 솔직히 곰한테 죽는거보다 무스한테 데미지 입는게 더 커 뼈가 부러지거든 곰한테는 뼈가 안 부러지는데 부러지나? 곰한테는 뼈가 부러져본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어이 왠지 막다른곳일거 같은데 아 느낌이 쎄하다 지금 아 막다른곳인가? 진짜로 어! 야! 동굴있어 대박 아 그래 아무이유없이 이런게 있지는 않겠지 근데 동굴이 안으로 들어갈수있는 동굴이 아니라 그냥 안식처에요 잠깐 머물다 가는 망당이 나 침대 뭐야 아니 시체가 있어서 침대에서 못자 야 너 꺼져봐 아니 아 내 침대 내고도 달케 하기 싫은데 여기 있으면 공포증은 안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먹을 것도 좀 있겠다 여기에서 최대한 피곤한 짓을 한 다음에 치료를 해서 가볼게요 피곤한 짓을 할 수 있는게 뭐가 있을까? 우리가 없어 없어 아무것도 없어 책은 옛날 옛적에 다 읽었고 목념? 미래에 나에 대한 죽음에 대한 목념 좋다 레이텔 아 이렇게만 하면은 아 목밖에 안 마른네 총을 수리하자고? 그래 그나마 할 수 있는게 총이 새거야! 이거 한 번 수리하면 다 차요 아 저 돌아버리겠네 모든게 완벽해 나 지금 완벽하다고는 말을 못하지만 할 수 있는게 없어 도끼 새거 나이프 새거 권총 새거 하아 아 침대에 이 내구로가 너무 아까운데 잘 수 있는 곳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죠 그냥 자겠습니다 최대한 잘 수 있을만큼 자고 대낮이 됐네요 다시 출발합시다 얼마나 잤지? 82시간 나쁘지 않아 획기적으로 줄였어 어 살짝 추운데? 괜찮겠지? 일단 체력은 다 찼어요 와 근데 지금 생각해도 늑대한테까지 딱 물렸을 때 정말 아찔했다 그죠 아 근데 좋은 장면이 찍혀서 한편으론 좀 뿌듯하긴 해 너무 무난무난하게만 흘러가면 또 재미가 없잖아요? 인생이란게? 유튜브가 시게 나왔다 진짜 여기 나무는 아무리 봐도 여기에 산불이 났었던 것 같아요 그죠 멀쩡한 나무가 아니야 다 탔어 저 엄청나게 커다란 폭포에도 가까이 다가가볼게요 원래 보통 폭포 주변에 동굴 같은게 있던데 좀 그딴거 없네 잔인한 녀석 이 위에 올라간 뭐가 있나 제발 동굴 같은게 나와라 동굴 아 와 대박 이거 뭐야 어 근데 이거 오를 수 있나요? 어 올라지네 갈비뼈가 부러져도 밧줄만 못할 뿐이지 이건 오를 수 있구나 와 폭포 뒤에 이런게 있다니 근데 여기가 어디냐 우선 좀 둘러봅시다 어잇 아잇 아 야 나 총 골랐어 아 아 아 옷 찢어졌네 또 아 이거 찢어지면 안되는데 진짜 미치겠다 천을 어디서 얻지? 와 리볼법 알렙 찍었어 상대적 50% 감소 조준 지원 중간 상승 격투 효과 30% 상승 반동 5하다 70% 상승 수리 액션을 스윙할 때마다 상태 5 수리 보너스 데미지가 오른다는 말은 여전히 없네요 야 그나마 정말 다행인게 근데 나를 덮치기 전에 총을 한 대라도 쏴서 피가 거의 안달았어요 지금 제 생명력 보이세요? 아직 한 발 남았다 외바아악 아잇 아 제발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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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주세요 아 이건 아니잖아 아 아 목 아파 힘내라구요? 제가 힘을 낼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후 안 찍는 죄송합니다 어? 여기 동굴 있다 야 진짜 동굴이 있는데? 아 제발 여긴 진입이 가능한 동굴이기를 그냥 동굴 말고요 어? 오 진입된다 대박 근데 기름이 없어 들어오고나서 깨달았어 아 나 기름이 없구나 괜찮아 그냥 그러면 이걸로 가지 뭐 졸라 아무것도 안보이는데요? 안되겠다 바꾸자 좋아 이걸로 최대한 빠르게 이게 뭐야 이게 우와 으악 다 젖었어? 헐 야 나 조명탄 꺼졌어 하 이런 씨 몸 젖은거는 상관이 없거든요 마르니까 아 이거 어쩔 수 없이 여길 통과하게끔 만들어놨네 들어가려면 아 진짜 난이도 미쳤다 안되겠다 더 좋은 방법이 있죠 랜턴이 없을 때 급박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인데 어 횃불 횃불 꺼내려고 아 근데 내가 지금 횃불을 꺼내서 쓸 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된다 시간이 별로 없다 빨리빨리 가자 음.. 동굴이 꽤 길어보이는데 다행에도 길이 여러 갈래로 나뉘어져 있지는 않군요 말하자마자 양갈래로 나뉘어지는 동굴 하지만 여기는 막혀있군 어? 저기 사람있다 오우 앤턴? 연료도 좀 있어요 털모자 천도 얻었구요 아니 아! 아 큰일났다 나 이거 못타 일단 불 끄고 고민을 좀 해봅시다 일단 자야겠죠? 아 한마디인데 몇시간 남았냐고? 아 참 남았지 77시간 남았어 불은 붙이고 보자 어차피 물도 만들어야 되니까 나도 잠을 자고 싶은데 잠만 잘 수가 없어 그리고 배도 계속 고파지잖아 목도 마르고 요리를 일단 좀 동굴에 오래 있어도 폐쇄공포증 걸리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렇게 진입이 가능한 동굴은? 너무 걱정이 많이 됩니다 무려 77시간을 여기에서 자고 있으면 폐쇄공포증 쌉가능 무조건 나가야돼요 자! 뛰자! 계속 걸어 최대한 피곤해지게 아 근데 여기까지 왔는데 갈비뼈가 부러져서 이걸 못가네 아 그래 일단 이거라도 입자 이게 내구도가 더 높으니까 하고 기존에 있는 거는 찢어버리고 오케이 천을 얻었어요 자 이제 이 천을 가지고 바지를 수선을 아 성공률 95%인데 설마! 설마 실패하겠어? 설... 아 됐다 너무 무서웠자엄 뀨이 자 이거 분해하겠습니다 이러면 기름이 나오거든요 램프 기름 이거를 여기다 넣어줍니다 밖에 나가서 아까 잡았던 늑대들 파밍 좀 해올게요 다시 나가야돼? 여기 어떻게 왔는데 하... 사려주라 진짜 갔다 갔다올게 마린성광탄이 밝기는 이게 제일 밝거든요 보세요 진짜 엄청 먼 데까지 다 보이죠 아 형 안 잡고 갈 수 없는 거야? 우산이란 아이템 없어요? 아 어차피 화력 다 됐네 으악 차가워 일단 연료가 많아서 다행이구만 자 여기로 나갈 수가 있는데 지금 한밤이잖아요 그래서 나가기가 좀 애매하거든요 일단 잠을 자겠습니다 안잘래 내구도 아까워요 76이에요 이게 잘 때마다 내구도가 나는거라 여기에서 대기하자 하... 10시간 있으면 되겠지 됐어 이제 자자 잘 수 있을만큼 자고 바깥으로 나갑시다 얼마나 잤지? 62시간 남았구요 야 여긴 늑대 없냐? 코앞에서 죽은 늑대 없어? 늑대 잡으러 어디까지 가야돼 또 너무 멀어 멀리 왔어 일단 또 언제 덮칠지 모르니까 이게 지형이 좀 들쑥날쑥 해가지고 시야가 잘 안 잡히거든요 쟤네들은 냄새로 날 파악할 수 있지만 난 봐야되니까 저기있다 늑대 뭐야 늑대 두 마리야? 오 뭔데 두개가 49키로 인데도 뛸 수 있어요 와우 갈비뼈가 부러졌는데 50키로를 들고다닐 수 있는 초인이 있다? 후슝바슝 뭐 어차피 시간은 남아도니까요 천천히 걸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뛰어뛰어 빨리 스테미나 달게 멀정도 빨리 소모하라 말이야 근데 솔직히 갈비뼈가 부러지면 혼자서 상체 못 일으키지 않나? 50키로를 드는걸 떠나서 그냥 갈비뼈 부러지면 아예 못 움직일텐데 혹시 얘는 사람이 아니었어 뭐 어차피 게임이니까 너무 깊게 생각하진 맙시다 성량으로 승부한다 왜냐면 좀 있으면 폭포라서 아 차가워! 하하 씨 깜짝이야 그동안 못 씻어서 좀 기분이 찝찝했는데 오늘 샤워 제대로 하네요 고기를 다 구워줄거에요 오늘 좋아 시간 보낼거리가 생겼다 빠르게 쓰기 뿌웅 하나 먹어주고 이걸로는 배가 잘 안차요 늑대고기는 칼로리가 낮아서 자 이제 시간 보내자 열 시간 정도 하하하하하하 열 시간 정도 동굴에서 명상을 하고 있으면 광명에 비칠거에요 아아 진짜 미치겠네 시간 죽이기 4시간 완전 피곤해서 뒤지기 1부 직전까지 아니다 그리고 낮에 활동을 해야되니까 이 정도만 하고 자자 12시간 폭풍 수면을 취하고 나 몇시간 자야돼 39시간 얼마 안남았으 저기에서 명상의 시간을 갖자 아 근데 이거 공포증 안걸리겠지? 쓸데없이 시간 보내버리기 아 근데 지금쯤이면 폐쇄공포증 걸려야되는데 왜 안걸리지? 동굴에선 안걸리나? 실내공포증 안생기면 개꿀이지 여기에서 계속 있어봅시다 일단 조금이라도 기미가 생기면은 그때 뛰쳐나가고 잘 수 있어 아 근데 이거 내구도 괜찮나? 몰라요 급한불부터 끄자 지금 뭐하는거냐 이거 아아 진짜 시간 아까워 미치겠네 하루하루가 지금 얼마나 무의미하게 지나가는거야 제일 싫어 이런거 아 아까 무스한테 치이지만 않았어도 이 난리를 안치는데 어? 두시간 남았네? 야! 나 잘래 자고 일어나면 뿌우우 Waloy ync 짜자안 완치 드디어 여정을 떠날 수 있게되었군 옷젖을 준비 되었나 친구들 와 이동석도 실화야? 호오오오오오오오오 펄칼데오 호오오오오오 앗차경 이 정도쯤이야 이정도론 날 막을 수 없으셈 오케이 올라가겠습니다 ㅇㅇㅇㅇㅇ뭐야 벌써 다올라왔어? 아니 벌써 다올라왔어? 꽤 높아보였는데 이상하다 어 저기로 밖으로 나갈 수 있고요 나가자 우와 과연 어디로 통하는걸까 얼마만에 바깥공기냐 아이 높은데? 여기 거기 아니에요? 여기 거기네 나 여기에서 로프 주셨잖아 그럼 이제 그대로 빠꾸하면 되는 거 아닌가? 어? 근데 지금 보니까 여기에 안 보던 길이 있는데 아 여기가 동굴이구나 생각을 해보니까요 제가 왔던 길을 그대로 되돌아가기엔 너무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여기에서 동굴을 그냥 나가가지고 아직 덜 본 곳을 찾아보는 게 낫지 않을까요? 일단 다 나왔으니까 훨씬 여유롭잖아? 다시 돌아가는 건 좀 아쉽기는 한데 어쩔 수 있나 아우 막 내리막길 날라댕기네 애가 아주 건강해요? 다 젖어버렷! 촉촉 아직 해가 중천이고 옷이 많이 젖었기 때문에 2시간만 자고 가겠습니다 그러면 잘 안 마르네 귀찮아 어차피 따듯한데 뭐 지금 젖어도 금방 마를 겁니다 저쪽길로 가볼께요 저쪽길 여긴 어디야 또 날씨는 왜이래 옷 다시 다졌겠다야 이젠 내가 어디가 어딘지를 모르겠어 지도를 한번 그려보자 어딘지 대충 알겠지 여기가 어디여 나 지금 여기래요 그럼 여기로 이렇게 가면은 여기 채광캠프가 있네 특정물건을 바닥에 놔둬서 표시를 하자구요? 어릴게 없어 나 지금 들고있는거 다 생필품이야 너무 아까워서 안돼 와 여기 내가 무스잡았던 곳이네 실홥니까? 여기로 다시 돌아와버렸네 와... 기왕 이렇게 된거 다 둘러보고 간다 난 이 맵에 모든걸 다 찾아볼거야 저흰 되게 뭐가 있을것처럼 생겼다 올라가볼까? 어? 진짜 동굴있나? 호올리 마더 오늘은 여기에서 하루를 보냅시다 불선반동굴이래 아이젠 내구도 달았어? 어? 달았네? 94%야 언제 다는거지? 아이젠을 신고있는 상태에서 동굴을 밟으니까 딱 아이젠소리가 나요 잘 들어봐요 그죠? 딸각딸각 소리나 현실고증 뭐야? 12시간 자고 아직 밤이야? 왜 밤이야? 밤밤이야 아이젠 신고자면 침낭이 찢어질거 같다고? 그정도로 현실고증 오지게 되있는 게임이면은 사람들 안했죠 짜증나서 그정도는 편의성으로 눈을 담아줘야지 얼마나 리얼리티 개쩌는 게임을 원하는거야 난 그런건 오히려 사절이라고 음식 있는거 일단 다 먹읍시다 인간은 왜이리 자주 먹어야할까요? 진짜 내가 하고싶은 말이 다 그 말인데 어떻게 또 그 말을 알고 또 이렇게 대신 얘기해주십니까 해가 아직 다 안뜬건가? 왜이렇게 어두워? 그냥 가겠습니다 물 얼마나? 3.5리터 고기를 찾아야되는데 고기 고기 맛있는 고기 바람이 심상치 않다고? 지금은 어때? 완전 멀쩡하지? 날씨는 금방금방 바뀌기 때문에 미래를 잘 내다볼줄 알아야되요 날씨가 나빠지고 있는건지 딱딱이 좋아지고 있는건지를 파악을 해야됩니다 해덕에 갑자기 막 눈비 폭풍 막 부엑 으아악 거의 동굴 있을 것 같은 필리더 에? 에?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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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내려갈수 있는거 맞아? 아 지금 너무 돌아갈수 없는 길을 건너고 있는거 같은데 괜찮겠지? 에이 설마 제작진이 아무 생각없이 이렇게 지형을 개떡같이 만들어놨겠어? 길이 있네. 길이 있긴 있는데! 모르겠다. 그럼 내려가보자. 호잇! 헉! 어! 여기 넘어오면 저기로 다시 못가는데? 몰라 이미 늦었어. 마음을 비우자. 길 보이는대로 가보면 되겄지. 어딘가엔 도착을 하지 않을까? 아 여긴 또.. 와 늑대 범위 뭐야? 야 인식 범위 실화야? 그러면 일단 여기로 뛰어내려서 여기로 오게 할 수 있나? 아 이거는 너무 멀다. 쟤네 올라오지도 못하고 그냥 총으로 쑤, 쏴죽이는 게 나을 것 같아. 어디가! 얘들아! 그렇게 머리를 막 움직이면은 형이 쏠 수가 없지 않니? 일단 밑으로 내려가볼게요. 어차피 여기밖에 길이 없어요. 어 들어와. 어 환영! 헥! 하나 부러졌고요. 왜 뭐 뭐 뭐 뭐 뭐! 어 들어와 들어와! 카마니야우! 두 개째. 아직 소인에게는 일곱 발의 화살이 남아있습니다. 이게 일곱 발이죠? 여덟 발이 아니고? 아 한 발을 지금 내가 장착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렇구나. 어 지금 여덟 발인데? 일곱 발으로 바뀌었죠? 골짜기로 가면 뭐가 나오나? 아 뭔가 길이 계속 나오긴 하네. 아 진짜 길 너무 어렵다. 와 아까 늑대 쪽도 넓은 땅이 있었잖아요. 거기도 지금 미처 다 못 둘러봤는데 다시 뒤로 빠지고 있거든요. 이 길 끝에 뭐가 있을지 궁금해가지고. 아 길 실화야. 엄청 길어. 지도를 확인해보자고? 그래 이런 때야말로 나의 위치를 확인할 때. 와 여기네요? 대박! 거의 맵의 끝이거든요 지금? 구석진 지도에 기록도 안되는 아주 이상한 곳. 나왔다. 갈라진 바니. 여기가 거기네요. 우리가 맨 처음에 봤던 다리. 그렇지 않아? 여기 막 뾰족뾰족 나무 있고. 여기가 그 맨 처음에 봤던 다리의 아래쪽인데. 이제 다리 위로 올라가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 맵 밖으로 나갈 수 있는 목적지가 거의 코앞인데요. 어떻게 올라가냐 이 말이죠. 하..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없어. 이 숲으로 가는 수밖에 없겠군요. 아 여기 어디야? 왜 어디야? 돌아와 버리겠네? 일단 머물 수 있는 동굴부터 찾아 봅시다. 아 나 이거 약간 좀 이 나무들이 너무 대충 생겼잖아. 그래가지고 맵 바깥으로 나온 기분? 물론 아닌 거 아는데. 약간 미개발 지역 발들인 거 같아요. 아 근데 여기 일대는 진짜 아무것도 없구나. 진짜 척박하다 땅에. 어? 여길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있고요. 그 외엔 아무것도 없네요. 그냥 올라가겠습니다. 염자 위험이 떴다고요?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그래. 올라왔어. 이제 아까 그 달이 있는 곳으로 가면 돼. 어? 제빌 자꾸 떠나기? 우와 여기 다른 맵으로 빠지는 곳인가 봐. 여긴 어디야? 그러면. 틴버홀프산? 아 여기가? 여기는 이미 다 했던 덴데. 잠깐만. 틴버홀프산에서. 내가 여기로 들어왔었어? 아닌데? 다른 곳으로 들어왔었는데? 어 다른 길이 또 있구나. 아 어쨌든 나왔어요. 제빌 접곡 나왔어요. 제빌 접곡 이제 다신 안가요. 와.. 나왔다 나왔다. 울프산 니가 이렇게 반가울 줄 몰랐다. 울프산도 좀 난이도가 있는 맵인데. 여기가 이렇게 반가울 줄 몰랐어 진짜. 제빌 접곡 너무 척박해 땅이. 그나저나 여긴 어디냐? 여기도 맵의 굉장히 구성인 것 같은데? 지도를 한번 그려볼까? 마지막 지도입니다. 이쪽으로 가면 되네. 이쪽으로 가면 비행기 보이거든? 비행기만 보이는곳에 도달을 하면은 난 길을 알아. 좀 아슬아슬해서. 너무 자고 싶거든요. 잘 곳을 찾아야 되는데. 여기가 엔진 장소군요. 컨테이너가 있을 거에요. 어어어어어어- 컨테이너 있다. 컨테이너 있는건 참 좋은데. 잘 수 있는 장소가 없네. 아, 자야되는데? 어떡하지? 길거리에서 자라고? 밖에서 자면 침낭 내구도가 진짜 팍팍 따라가지고. 일단 파밍 하자. 모든 걸 잊고 행복회로 돌리면서 뭐가 들어있을까? 땡그롱 나무성냥 촉진제 성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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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촉진제 성냥 성냥 촉진제 성냥 성냥 촉진제 시부렁템 하찰 실패했습니다 한번더 먹으니까! 털실스웨러 털실스웨러 트레이닝 사니 괜찮아 털실스웨러 트레이닝 사니 털실스웨러 괜찮아 털실스웨러 털실스웨러 이게 더 좋은건데 어? 이거라도 가져가서 좀 뜯을까? 소위 없으니까 이거라도 좀 가져가서 뜯자 자 이것도 뜯어봅시다 제발 좋은거 허어어어 에너지마! 소금그레거 에너지마 소금그레거 소금그레거 에너지마 소금그레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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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고 목말라 뒤지라는 얘기죠 딱 내가 원하는거였어 한번더 커피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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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개요? 40개 이건 좀 버려도 될거 같은데 이제? 너무 무거운걸? 욕심이 너무 그득그득해 지금 무게 무거운거 봐 아우 무거워 야 이 엔진 뜯어가지고 안에서 못자냐? 망치로 부셔가지고 안으로 들어가서 자면 딱 좋을거 같은데 이거 못들어가? 들어갈 수 있을거 같은데? 이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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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되네 속상하구만 제발 내 예상에 맞다면 여기에 동굴이 있어야 돼 어 이 나무 통이 있다는거는 여기에 동굴이 있다는거에요 여기 동굴 여기 여기 맞아? 아니야? 바위야? 이거 동굴 아니야? 동굴이라고 해줘 동굴 맞네! 아 동굴이 진입 가능한 동굴이죠 들어가 들어가 자 깔고 일단 자 닥치고 자 랄랄랄 랄랄랄랄랄 어우 목마르고 배고프고 아주 난리가 났어요 이런거 썩은거여도 먹을 수 있습니다 요리 레벨이 마스터여가지고 위장도 단단해졌죠 썩은걸 하도 먹어 데껴서 무게 와 완전 여유 오 저의 흔적이 보이는군요 돌아갑시다 이거 저번에 왔던데 맞거든요 지금 한밤이어서 나가기가 좀 애매하거든요 날씨가 가차없어가지고 아..아..어떻게 할까? 좀..잘 수 있을 만큼 자고 바로 일어나서 뿅사아앙 어! 야 밀실공부증 위험 생기네? 밀실공부증 위험 생기는구나 동굴에서도 생기긴 하네요 근데 엄청 천천히 생긴다 집에 비해서 자 가자 자 여기가 어디냐 나도 몰라 씹다가 그냥 가자 지금 어디 가는 건가요? 행복한 계곡이요 와 오..와..내려가서 진짜 빠르다 이게 아이젠 버프빨인가? 어! 어이구 놀래라 이씨 와우 나이스 창호 나이스 아니 그게 아니고 그냥 나이스 몰라 피가 좀 빠져있는 곰이었을 수도 있고 총 레벨이 마스터여서 피가 적은 애들은 한방이나 러처도 있고 만렙도 아닌데? 고기를 좀 챙겨갈까? 빠빠빠빠빠빠빠빠 그냥 가져가 돈 가지고 이거 고칠 때 필요해요 오! 뭐야 나 왜 이렇게 무거 오 마이 생글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내 오 뭐야 날씨 왜이래 날씨 언제 이렇게 좋아졌누 날씨야 날 발견하다니 엄청나게 눈썰미가 좋은 친구들이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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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마리 3마리 싫합니가? 어 일단 너부터 들어와 빨리 빨리 들어와 빨리 거리 좁혀지기 전에 오케이 한 번 한번더 가만요 들어와 돌아 아 세바리제 들어와 아 닿 좋았어 와아 여기 오두막 얼마만이냐 진짜 오래간만이다 반갑다 두막아 두막아 내가 돌아왔어 와아 와아 여기다 내가 무슨 짓을 해놓고 간거야 팔을 좀 만들죠 일단 작업을 해봅시다 팔을 만들자 다섯시간 5시간 오반데 이거 만들 수 있나? 버틸 수 있을까요? 절대 못 버텨 절대 못 버텨 피곤해 뒤져 피곤해 뒤져 하아 목말라 뒤져 살았다 저 팔도 만들었고 배도 고픈데 물을 좀 붙여서 고기 굽자 물도 만들고 고기도 굽고 그러고 자겠습니다 야 나 물 왜 끓이고 있냐 여기 물 5리터 있는데 하아 진짜 아무 생각 없이 물 끓이고 옆을 딱 봤는데 와아 물 공포증 너무 많아 오케이 다 됐다 쭈압 쭈압 이제 푹 자고 자자 나 왜 이렇게 다 무겁지? 무게가? 무게를 좀 비울게요 내구도 다 털어진 생존용 활을 버리고 너무 많이 들고 다니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 다 버려야겠어요 너무 미련해 네 안녕하세요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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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문제였구나아아아아아아아 커피는 다 가져가 커피 필요해 44.98kg 완벽해 모든 걸 다 챙겼어 꽉꽉 채워서 꽉 꽉 꽉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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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만들어 놓고 여기에다가 버려두고 가자 여기요 네? 하루가 노 노웨이 다시 여정을 떠나려 했지만 해가 날 가만히 두지 않네 화살 하나 더 만들 수 있 까마니깃털이 없네 까마니깃털 아까 내가 스무 개를 여기다 던져놨는데 하나 둘 세 지금 이게 야외판정이거든요 빛이 있잖아요 이게 작업이 가능한 빛입니다 밤에도 작업을 할 수가 있어서 좋네요. 좋아, 다했다. 이제 자고 자, 일어났습니다. 근데 아직 밤인데? 해가 뜰 때까지 대기. 됐어, 이제 자. 아니, 날씨가 또 왜 아침이 되니까 또 이러실까? 다시 조용해졌나? 자, 이제 저희는 여길 벗어나는 걸 목표로 움직이도록 합시다. 이 지역은 끝났어요. 이제 다른 지역으로 또 옮겨갈 겁니다. 솔직히 지금부터는 이제 할 일이 다 끝났다고 보시면 되고 새로운 맵을 탐방하고 생존하는 거를 위주로 갈 거예요. 저희는 이제 거의 모든 하이스펙의 조건을 다 갖췄거든요. 완전 종결이에요. 뭐 어떻게 더 할 수가 없어요. 정말 안전하고 완벽한 상태가 되었고 이제 또 새로운 맵을 둘러보다가 또 위기의 순간이 찾아오기는 하겠지. 혹시 이 상태로 엔딩을 낼까도 고민을 좀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원하시지 않을 것 같아서. 아, 이게 왜 엔딩을 빨리 내야 되냐면 서브노티카가 새로 나왔어요. 야, 장기 컨텐츠를 서브노티카 어? 미친나. 야야, 돌았어. 돌았어. 돌았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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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돌았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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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라고. 가, 빨리. 야, 가지마 이제. 가. 아이씨. 장전을 안했어. 야, 총알을 6발이나 먹어놓고 어딜 튀어어? 너 일로와. 만만해졌어, 이제. 한 대만 더 맞으면 죽을 거란 말이야. 내가 쟤 때문에 개고생한 거 생각하면 보낼 수가 없어요, 지금. 어디 갔어, 근데? 어어, 얼음으로 가면 발자국이 안 남아서 안 돼. 아, 솔직히 말하면 무시하고 가면 되거든요. 욕심이에요, 욕심. 나 쟤 왜 쫓아가고 있는 거야? 그냥 괘씸해서. 아무 이유 없어. 어차피 할 것도 없거든. 야, 방금 멀쩡히 살아있던 사슴 늑대가 잡아 죽였다. 무스랑 늑대 둘 다 있네? 먼 거리에서 먹이를 노리는 내 눈빛. 좋아. 한 발은 너에게 남긴다. 좋았으. 완벽해. 죽는 소리 왜 이렇게 요란해요. 무드등씨. 아, 무스씨. 어휴, 큰일 날 뻔했네. 고기를... 한 킬로만 가져가자. 아이고, 무거워라. 아이고, 뛸 수가 없네. 뭐야, 이 고기는. 상한 사슴 고기 날것. 뭐, 언제 뿌려놓은 거야? 나 기억도 안 나. 하하하하. 뭐지? 물음표? 아이고, 무거워라. 자, 가죽은 안에다가 열어놓고. 피워보고. 야, 여기 뿌려놓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하하. 나중에. 아이템 모자라면 여길 다시 와야 될 수도 있어. 아이템 너무 많아. 미친 것 같애. 고기 굽자. 지금이 몇 일째냐고요? 118일째네요. 준씨 울부짖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 것 같애. 언제 편집하고 있어. 이러면서. 자자. 날씨도 추운데. 잘 수 있을 만큼 자고. 마이크에서 부드득하는 소리는 봉남이가 마이크 긁는 소리입니다. 무시하세요. 뭐야, 벌써 해질력이네? 와봐. 날씨가 여전히 안 좋네요. 왜 자고 일어났더니 날씨가 더 안 좋아졌죠? 하는 김에 그냥 다 굽자. 으에에에. 지금 밤이 거의 다 됐는데. 할 게 없네요. 뭔가 좀 시간 때울 게 필요한데. 옷이라도 소리를. 할 수 있군. 헉. 25분 딱이다. 책은 다 읽었어요. 책은 읽을 게 없어 이제. 나머지는 다 그냥. 숙달하는 방법뿐. 진짜 할 거 없을 때는 그냥. 시간 때우기를 해야죠. 어쩔 수 없이. 시간이 좀 아깝긴 하지만. 저번 편을 못 보신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제가 갈비뼈가 한번 나간 적이 있어요. 그때. 진짜 할 것도 없는데. 일주일을. 쉬었었어야 됐거든요. 진짜 그냥. 멍하니. 계속 버티고 있었지. 오늘 밤은 그냥. 여기서 또 보내야겠네요. 뭐야 이거. 왜 이렇게 맛있어 보여. 육질이 아주 그냥. 핑크빛이네. 반들반들하이. 아 소고기 먹고 싶다. 이거 보니까. 우리 집 앞에. 소고기 육회덮밥 파는 데 있는데. 거의 진짜 맛있거든. 너무 타서 먹을 수 없어? 에? 에? 그렇게 빨리 탔어? 에휴. 머리가 멍청하면. 손발이 고생이라. 아무 의미 없이. 그냥 날렸네. 그리고 여긴 천조가리 하나 없어. 다른 집을. 들을 때마다. 천을 좀. 파밍을 해야 되겠네요. 와. 근데 여기. 울프산은 진짜. 날씨가. 너무 안 좋아. 항상. 잘 만큼 자고. 분명히 도중에 깰 겁니다. 제가. 별로 필요하지 않은 상태여서. 바로 일어났네요. 처음하면. 어느 난이도가 적당하냐고요? 이이이이이이지이이이. 술래자 모드. 해도 죽습니다. 여러분은. 완전. 처음 하면은.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안 가르쳐줘요. 진짜 그냥. 자연 한가운데에 던져놓고. 알아서 사세요. 이 수준이라. 술래자 해도 죽을 겁니다. 맵부터 익혀야 돼요. 지리를 모르니까. 뭐 할 수가 있어야지. 자. 그냥 시간을 때우겠습니다. 여기서. 남은 시간은 자고. 스토리만 대충 봤어도 술래자를 하셔야 됩니다. 스토리는 상대적으로 아이템을 굉장히 많이 퍼주는 편이고요. 술래자가 그거랑 비슷한 난이도예요. 가자. 고기 남아 먹어. 내 뱃속으로 넣어주지. 맵이 끝이 있을까?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직접적으로 여기가 맵의 끝이에요. 이렇게 안 알려주고. 갈 수 없는 지형으로 돼 있어요. 근데 내가 어떻게 해서든 여길 지나가 보겠어 하고. 막 낑낑대면서 지나가면 죽습니다. 즉사예요. 즉사. 맵이 아닌 곳으로 넘어가 보이면 죽어요. 터송! 완벽. 터송! 으음. 너무 잘 쏘고. 근데 왜 쏜 거지 나? 화살 숙련도도 지금 만렙인데 무슨 짓을 한 걸까요? 내구도만 날렸네. 토끼 엉덩이가 탐스러워서. 토끼의 엉덩이는 너무 조금해서 난 별로. 아 물론 신체 비율로 봤을 때는 엉덩이가 빵실빵실한데. 난 별로. 와 여기 리볼버 타냐. 상피. 무스와의 치열한 사투의 흔적이군요. 무스 엉덩이? 내가 아무리 엉덩이를 좋아한다지만 무스 엉덩이까지 좋아합니다. 네. 어디로 가야 돼? 여기가 맞아? 바퀴가 있는 걸로 봐서 여기가 길이 맞거든요? 그만 물어봐. 세상 만물에 엉덩이가 다 좋으니까. 바퀴벌레 엉덩이는요? 이러고 물어보겠네. 바퀴벌레는 좀. 바퀴벌레는 애초에 엉덩이가 없잖아. 이게 이동속도 살짝 느린 느낌이지. 이게 적정 몸무게임에도 불구하고 좀 많이 들고 있어서 그런가 약간 묵직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네요. 와 근데 진짜 이렇게 완전 무장해도 체온이 떨어지는구나. 울프산 떠나기. 드디어 울프산을 벗어났다. 이 게임 재밌냐고요? 제 유튜브 가셔서 덜렁다크 1에서 13편까지 보고 오세요. 다 보시면은 이미 구매하고 계실 겁니다. 덜렁다크 시리즈 보면서 구매하신 분들 정말 많거든요. 진짜 광고비 줘야 돼. 제작진한테 해서 연락오면 좋겠다. 근데 영어여서 난 못 알아듣겠지? 쿠쿠르 삥뿡뿡뿡뿡뿡 어 뭐야 여기 과수원인데? 과수원은 내 옆동네 이름이고 임마. 과수원이네요 과수원. 그러고 그냥 여기로 다시 돌아와버렸네. 안개가 엄청 짙게 깔리기 전에 길을 찾아서 다행이네요. 멀 정도 다 단다. 아이고. 다 달리기 전에 뛰어 열심히. 와 아직까지 고기가 있네. 그것도 개멀쩡해 상태. 그것도 졸라 많아. 와. 내가 여기에서 요리 숙련도 쌓는다고 진짜 개 오지게 많이 구웠잖아요. 기분 아시죠? 와 여기도 물 개많아요. 역시 행복한 개고 어디 안가는구먼. 숯도 졸라 많아.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어 소름이야 여기.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여기. 어. 자 옷을 싹 다 수리할게요. 지금 천도 많이 가지고 있고. 할 거 다 하고 가자. 레이텔. 와 수리 다 했어. 천 몇 개 있니? 여섯 개. 이 정도면 충분하고. 나는 이제. 뭘 화나. 화살 만들어야지. 지하로 내려갑시다. 어. 야 나 스테로이드 이거 쓰지 않았어? 그러네. 아 저번에 진짜 잘 썼죠. 크으. 이거 없었으면은. 지금 생각해도 아찔합니다. 뭔 소리? 오른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는데? 아. 야. 오랜만이다. 오이씨. 개 뛰어오네. 괜찮은건가? 아. 오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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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 많아. 오케이. 출발. 캬. 집 앞에 곰이 딱 죽어있네. 이거는 뭐. 안가져갈 수가 없다. 자. 어디. 분해해 보시.. 분해해 보시가...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아휴. 끝까지 다 찍는 것도 힘들어 죽겠네. 3시간 반. 자. 여기에다가. 내려놓고. 안으로 들어가서. 바죽이랑 내장을 여기다 다 던져줍니다. 줍니다 됐고 나머지 다 줏어 와 씨 보여요 이거? 랄랄랄랄랄랄랄 흐우 아주 줬다 아이 씨 이거 아닌 것 같애 아 이거 수정해야 돼 고기를 제일 우선적으로 보여줘야 되는데 쓸데없는 차만 계속 최근에 먹은 순으로 먼저 떠야 되는데 너무 고기 선택하기가 힘들어요 고기를 바닥에 버려놓고 우클릭으로 요리칸에 옮겨서 요리하면 편해요 아 그런 방법도 있어요? 해가지고 꿀 팁이네요 진짜 난 아직 결론가크에 대해서 아는게 별로 없는거 같아 안녕하세요 밀실공포증 위험이 왜 갑자기 걸려? 아니 이렇게 넓은 집에서 밀실공포증이 왜 걸리냐구요 내가 정신병 걸리겠네 이씨 좋아요 됐 trabal 이씨 이제 뭐하지? 큰일났다 할게 없다 야 근데 나 지금 피곤하다 눈도 엄청 많이 내리고 하니까 그냥 잘게요 시간 때우자 때우고 밤에 푹 자는거지 어 날씨가 좀 위험해지고 있지 않아요? 어 갑자기 조용해졌네 자자 이제 자고 새출발하는거야 우린 에잏? 아 무슨일이고 이거 뭐야 뭐야 더 자 더 자 어 영화 8도? 8도 비빔면 땡긴다 저기야 비빔면 먹자 호출이 하지마 인마 에잏? 영화 10도까지 떨어졌어요 저 지금 와 장난 아니야 이거 나가야되는데 일단 미실공포증 사라졌거든요 밖에서 부쳐가지고 영화 12도? 와아 이 나 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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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요 우아 나 오늘 여행 떠났으면 나 죽었을수도 있어 와 바람소리가 시간을 좀 내립시다 어 어 괜찮아진거 같아요 살짝 밖에만 슬쩍 보고 오자 오우씨 이브랑탱 아이고 피곤해졌다 자 이제 자자 열두 시간 푹 자 아니 아 나 여기서 벗어나지 말라는건가 무슨일이야 또 오오 어휴 아다다다다다다다 야 아까 야 그 저번보다 날씨가 더 안좋아 지금 아 미쳤다 미쳤어 할거 없는데 심심한데 가구나 더 부숍시다 에잏? 갑자기 이렇게 급 조용해진다고? 잉? 아까 그 날씨 어디갔어? 희한하네 이게 무슨 제주도에요? 날씨가 뭐 서해번쩍 동해번쩍 하네 진짜 가자 완벽해 지금 지금 바로 지금이야 오우야 사슴이 되게 많다 여기 한마리 두마리 세마리 네마리 저번에 여기에서 굶어 뒤지기 일부 직전이었을때는 사슴 한마리도 안보이다가 같은게임 은연어 열두마리 잡고 다 태워먹기? 와 내가 미션비가 10만원이 아니었으면은 진짜 바로 거절 눌렀는데 10만원 이어서 당장 해드립니다 근데 여기 물고기 스팟이 있나? 물고기 스팟을 먼저 찾아봐야겠구만 10만원이면 해드려야지 당연히 해드려야지 왜들 지금 망설이고 있는가 당장 클릭하고 뛰어가 연어 잡으려면 해안쪽으로 가야되는데 그치 일단 이 행복한 계곡쪽에는 아마 낚시 스팟이 없을거에요 있어도 뭐 찾기 힘들걸? 자 드디어 갓댐에 도착했습니다 자 이제 조금만 더 가면 낚시터 할 수 있을거 같아요 자 아직 초아침인데 제가 굉장히 피곤한 상태군요 숙면을 위해서 이때까지 아껴놨던 하바테이 를 마시고 잠을 청하도록 합시다 고급 휴식 버프를 받으면서 이걸 자면 회복이 굉장히 잘 될거에요 랄랄랄랄랄라 6시간은 너무 길어 4시간으로 합시다 어디보자 일단 필요없는 것들 다 내려놓고 지금 가죠 바람소리가 좀 예사롭지 않나 오이씨? 와 야 잠시만요 근데 그 와중에 안 추워요 저 안 추우면 됐지 뭐 괜찮아 여기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가장 난이도가 낮고 따뜻한 곳이어서 날씨가 이 지경이 돼도 제가 풀세팅 상태면 안 얼어 죽습니다 느낌상 죽을 것 같을 뿐이에요 근데 시야가 너무 어두워서 낚시를 어디에서 해야되는지 보이지가 않네요 이거 이러다가 호소에서 길 잃을 수도 있어요 여기가 어디 어딘데 땅이 나와 아니 낚시할 수 있는 곳 한 곳만 나와주세요 어 찾았다 뭐가 됐든 들어가기만 하면 돼 됐다 얼렁얼렁 합시다 자 손톱기로 붙여주고 어휴 얼음이 딴딴하네 자 몇 시간을 낚시해볼까 5시간 송어 송어 연어 은연어가 이 연어를 말하는 거 맞나요? 여기에서 은연어 말고 이거밖에 안 걸릴텐데 낙연어 빨리 미션 거신 분 빨리 조건 얘기해줘요 아니면 여기에서 벗어나야 돼 그러면 그냥 연어로 한다고? 오케이 오케이 연어 일단 한 마리 한 마리 키랭! 탔지! 오케이 미션 성공 미션 걸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합시다 재밌게 잘 즐겼네요 자 오늘도 플레이에브는 덜렁 다크 내가 뭐하다가 꺼냐 낚시 미션 오지게 하다가 성공하고 껐던 기억이 있는데 그 여긴 어디 나는 도구 아하 아하 기억이 나는구만 자 오늘은 저희가 뭘 할거냐면 새로운 맵에 갈 겁니다 또 아 근데 이제 다른 지역으로 벗어난다 하면은 난이도가 미친듯이 치솟는다 고 보시면 돼요 제가 가보지 못한 맵도 있어요 저번에 뭐 아이젠이랑 고기는 백팩을 얻기 위한 뭐였냐 회색 절벽? 거기도 제가 처음 가본 곳이었고 그 외에도 좀 못 가본 곳이 몇 군데 있는데 뭐야 일단은 그래도 제가 가본 곳 위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주 역경과 고난이 함께 할 예정이에요 많이 기대해주세요 오늘 끝날 수도 있습니다 하아 안 끝났으면 좋겠지만 그게 마음대로 돼간 자 외전때도 한번 보셨겠지만 여기 절목되어 있는 기차 제가 여기를 들어간 적이 없잖아요 이제 여기를 한번 가보도록 할 겁니다 이 맵 이름은 신비로운 호수를 떠나는 거니까 여기가 신비로운 호수고요 여기가 쓸쓸한 들판이네요 여기는 난이도가 정말 높은 곳이에요 일단 기찻길을 따라서 좀 가봅시다 할말이 많지만 지금은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면 지금 다 썰을 풀어버리면 말할게 없어요 자 이 전복된 기차 사이에 문이 열려있는 곳이 있어요 여기 주변자 놀라본 리블버 탄약이 좀 있네요 게이들 이제 여기에서 야영을 할 수도 있는데 아직은 해가 중천이기 때문에 가지 않겠습니다 자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거 뭐예요 저 파란색 바닥들 그쵸 얼음입니다 얼음 이 맵은 다 얼음이에요 다 사방천지가 다 얼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 일정 영역 밖으로 넘어가면 얼음이 부서진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긴 아니에요 여긴 얼음이 부서지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맵 바깥으로 나가서 부서지는게 아니라 그냥 사이사이 중간중간에 다 부서져요 그래서 이런 눈바닥을 잘 밟으셔야 됩니다 이런데 밟으면 깨져요 약간 눈과 눈 사이의 거리가 먼 곳 이런 이런 시 어 이런데 이런데를 가야겠고 그냥 넘어가려고 하면은 바로 죽습니다 죽는 것 까지는 아니에요 이게 물에 빠지면 제가 두르고 있는 모든 장비들이 다 물에 젖고요 그럼 이제 그만큼 보온 기능이 떨어져서 굉장히 춥겠죠 그럼 그만큼 죽을 확률이 높고 그럼 내가 왜 목숨을 걸고 이렇게 얼음길로 가냐 물론 기찻길을 따라서 쭉 가는 것도 좋지만 일단 여기 맵을 왔으니까 이 맵을 좀 둘러봐야겠죠 이 맵에 남쪽 방향으로 쭉 내려가면 뭐가 있어요 이게 길을 모르면 굉장히 헤맬 거예요 어 여기 길인가 하고 가면 얼음이 무너질라 그러거든 얼음이 부서지려 그래서 진짜 길을 잘 찾아야 되는데 아까 저희가 열려있던 기차를 기준으로 쭉 남쪽 여기가 지금 남쪽 방향입니다 남쪽으로 오시면은 길이 대충 있어요 이렇게 어 건너도 되는 건가 여긴 아니고요 쪼금 돌아서 가야 되는데 아 원래 이런 거 한 번 빠져줘야 썸네일가 구아악 나오고 인트로가 구아악 그러는데 내가 어떡하냐 이 맵을 한 번 와봤었어가지고 실수는 안 할 것 같은데 이게 진짜 한 번 빠지면 페널티가 너무 커서 일부러 빠질 수도 없는 누르시고 조심조심 이렇게 이렇게 돌아서 딱 가면은 여기가 굉장히 수상하게 생긴 초소 하나가 있죠 뭔 초소냐 딱 올라가 봅시다 하이블라인드라는 맵이군요 어? 폴라로이드가 여기있네? 오우 챙기겠습니다 북쪽 끝에 아마 폴라로이드 위치가 있을 거예요 어 우리가 한 이쯤이고 아까 우리가 지도 표시한 곳이고 여기가 폴라로이드 여기다가 가볼게요 여기도 지도를 좀 그려볼까요? 오 꽤 넓어졌네 저 폴라로이드를 어디로 온 거냐고요? 아니요? 나 저기 폴라로이드 있는 줄도 몰랐어 기억이 안 나서 그냥 이 밑으로 쭉 가다보면은 뭐가 있거든? 그거 보러 갈려고요 뭔진 나도 몰라요 슬슬 피곤해져서 무게 한도가 내려가고 있네요 괜찮습니다 저희는 죽지 않아요? 여기 건너편에 구둣가 같은 거 보이죠? 마을이 있습니다 마을 물론 어 멀쩡한 마을은 아니에요 다 개박살난 마을 여기서 뭘 할 수 있냐면 구경을 할 수 있습니다 뭔 소리지? 진짜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기대하지 마세요 농담이 아닙니다 이거 자 보세요 아주 황폐한 마을이죠? 다 부서져 있기 때문에 들어갈 수도 타밍을 할 수도 없습니다 비둘 kr맨 일단 이 길을 건너서 단대쪽 마을로 가면 어 너구나그래 빨려 빨려 뭐야 왜 갑자기 도망가 이야야야 오SUU 보셨습니까? 저희 정확한 해임 왜 또 뭐 뭐야 이거 왜이렇게 많아 으응히irsty fiery 아 옷이 찢어져 버렸네 옷 어디가 찢어 졌네 모자 찢어 졌네 모자 모자랑 신발 바지 바지가 심하게 찢어 졌네 야 야 아니 걔 가슴에 화살받혀 있는데 아마 멀리 가지 못했을거에요 가다가 죽을 확률이 100퍼포로입니다 일단 갈자국 따라 쭉 가볼까요 마을에 도착을 했는데 제가 내 화살을 가져가버렸어 둘러보지도 못하고 이게 뭐야 어디갔어? 가위를 끼고 돌아서 아니 어디갔어? 짐발했어? 어? 아 위로 올라갔구나 아.. 핏자국이 아니 왜? 어쩌다 여기까지 온거야 너 장렬하게 전사하고 싶었어? 아니 어떻게 올라갔어? 아..여..여기로 이렇게 어어..어어어.. 어 됐다 아이씨.. 귀찮아 죽겠네 나는 곧 죽는구나 기왕 죽을거 이 화살 주인 개고생이라도 해라 으아악 으아악 이런건가? 아니 나 어디까지 온거야 아니 그래도 생각보다 그렇게 제가 멀리 가지는 않았었네요 여기가 뭐냐면 용광로 있는 곳입니다 용광로 자 여기 안으로 지금 건물 안으로 들어왔잖아요 여기가 무너져서 이 밑으로 들어왔는데 뭐 아무것도 없잖아 없는것처럼 보이잖아 이거를 부셔줘요 금고가 하나 나옵니다 거의 다 돌렸는데 아 어 좋아 그럼 여기에 굉장히 진귀한 진귀한 쓰레기 렌즈가 나오고요 돈도 있네요 끝이에요 와우 와우 마마 나 아씨 원래 저기에서 총알도 되게 많이 주는걸 기억하는데 난이도를 생각을 안했네 이제 남은 시간 동안 π philosophy 違은겹네 일단 자는게 맞겠지? 여기도 일단 실내 판정이기는 하거든요 이 위쪽은 그래서 얼어죽을 일은 절대 없구요 아니야 얼어 죽을 수도 있어요 일단 지 만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죽을 확률이 있지만 저는 이제 종결템으로 똘똘 말아놨기 때문에 얼어 죽지는 않을 겁니다 바로 12시간 그냥 푹 잘게요 아휴 한밤충이네 물을 좀 뺍시다 물부터 끓이고 아휴 물고기 많이 구워가지고 지금 기름도 엄청 많은 상태였네요 자 보세요 이게 0.01리터 들어있는데 무게가 0.1kg나 됩니다 엄청 무겁죠? 캔에 무게가 있는 거예요 따로 정말 비효율적인 겁니다 이런 거는 이제 하나 내려놓고 급유 를 딱 하면은 무거운 거는 사라졌죠 지금 며칠째 생존중이냐고? 아휴 오랜만에 또 덜렁덕하게 피우니까 되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네요 지금 131일째 생존중이고 스킬 레벨은 55444535입니다 굉장히 후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범틀리 소리하고 고온효과가 와아 영상 29도 미쳤다 29도면 그냥 여름이잖아 여름 하하하하하하 이렇게 끼고 있으면 여름을 느낄 수 있는 거라고 아 우리보다 더울 수 있어요 일단 여기 다 둘러봤고 계속 가 날씨왜래 뭐 주변을 둘러볼 수 있으니까 제가 이 맵을 한 번은 와봤다지만 주도면멸하게 살펴보고 그런 건 아니었거든요 여기에 왔었을 당시에는 굉장히 위험한 상태였기 때문에 지금처럼 완벽했던 상태가 아니었어요 좀 여유를 가지고 주변을 좀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또 이런데 와가지고 이렇게 잘 살펴보겠어 그래 저쪽 말이야 저기에 뭐가 있을 것 같아 그렇지 않아요? 딱 봐도 저기 뭐가 있을 것 같지 별롱당크 짬팟이 얼만데 딱 보면 뭐가 있을 것 같다 이런 총기 오죠 보자 보자 어 일단 여기에도 동굴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동굴이야 뭐야 동굴 맞네 막 뼈 있고 그런 거 아니죠 아 좀 불안해서 다행히 굉장히 평범한 동굴이었습니다 지도를 한 번 그리고 와 거의 일직선이네 동굴을 표시해놓고 그냥 가겠습니다 이 언덕에 뭐가 있을까 자 언덕 위로 올라왔고요 건너편이 너무 궁금해요 어 저기 전파탑이 있네? 전파탑 북쪽 끝에도 있는데요 여기도 있는 줄은 몰랐네 어 여기 뭐야 동굴이 또 있어 너무 어두워 어 뭐야? 입장이 가능한 동굴인데요? 이 동굴 어디로 이어지는 거야? 뭐야 여기 두근두근 너무 새로운 곳으로 와버렸는데 나 여기 완전 처음이야 나 여기 동굴이 있는 줄도 몰랐어 이제 이제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의 한계선을 훨씬 넘어버렸습니다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고인물도 모르는 히든 장소? 아이 솔직히 나 고인물 쪽은 아니지 고인물들은 여길 모르겠습니까 설마 오로라는 전기 켜지는 거 말고 무슨 효과가 있어요? 주변에 야생동물이 끝나게 쓰여집니다 그리고 전기 켜짐으로 인해서 그냥 단순히 전기가 들어오는 수준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어요 그거 제가 저번에 덜렁닭가 초반에 보여주겠습니다 했는데 까먹고 지금 지나쳤거든요 언젠간 보여드릴게요 자겠습니다 왜 침낭 안 깔고 그냥 바닥에서 자면 안 되는 거야? 왜 반드시 침낭이 필요한 거야 깨박치게 그럼 왜 안 깔아져? 깔아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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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때까지 놓을 수 있던 곳 중에서 제일 불편하게 생겼는데 여기가 된대요 말이야 방구야 개쓰레이똥게 난 자 자고 생각해 어? 동굴이 뚫려있네요 지금 보니까 자 길 따라서 쭉 왔는데 왼쪽과 오른쪽 뱅갈래길이 나왔습니다 계속 직진할 수 있는 왼쪽길부터 가볼게요 어 이거 나무 뿌리 잡고 올라갈 수 있는 암벽이거든요 여기는? 일단은 레벨을 두고 그럼 이제 여기로 가봅시다 뭐야? 막다른길이야? 일단 그러면은 암벽을 타고 올라가 보겠습니다 아우 어두워서 하나도 안 보이는데 잘 올라가네 헉 뭐야? 여기에서 떨어져가지고 가위에 뚫려서 죽었나봐요 헉? 진짜 그런가 본데? 근데 그지네 동굴 구조가 좀 특이하게 생겼네요 자 방금도 아까 양갈래길이 있었는데 일단 이쪽으로 쭉 가고 있습니다 어 서로 길이 이어져있네요 오케이 확인했고 그럼 지금 길을 안 간 곳이 여기밖에 없거든요 좀 더 가볼게요 이게 막다른길이면 말이 안 돼요 나갈 수 있는 길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럼 제가 모르는 맵으로 빠지겠죠 아 근데 폴라로이드 지역은 지도를 작성하고 왔었어야 됐는데 내가 지금 순서가 약간 어긋났네 나가보겠습니다 블릭인렛 딱 봐도 지금 여기에서 총알 만들 수 있는 장소인 것 같거든? 아닌가? 영어는 블렛인데 총알이 완전 처음 와보는 곳입니다 저는 여기도 둘러보면 집이 있을까? 와 저기 뭐예요 저거? 엄청 커다란 마을 같은 게 있는데? 공장인가? 저길 목표로 한번 가보죠 어? 진짜 총알 만들 수 있는 거면은 총알 재료를 좀 챙겨갔었어야 됐는데 내가 탐피를 안 주웠던 대체적인 이유는 만드는 장소를 몰랐기 때문인데 이제 만드는 장소를 알았으니까 탐피는 좀 줍 줍 주말밥 주울 거 같냐 내가 안 주워 안 주워 절대 안 주워 솔직히 얘기하면 총알이 필요가 없어요 지금 24발 70발 미쳤네 진짜 미쳤네 진짜 이제는 총보단 최종변기 활이 최고 맞아 애초에 활이 있는데 뭐하러 이게 총보다 데미지가 더 좋단 말이야 일단 만들 수 있는지 없는지부터 확인을 하자고 딱 봐도 공장에서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뭐예요? 이거 왜 이렇게 어두워 왜 조스바 색깔이야 조스발 녹여서 바다를 만들었나보지 근데 물이 왜 이렇게 시꺼매 진짜 폐수인가? 얼어붙은 삼각죽 쭉 좀 더 가까이 가면 무너지겠죠? 와 저기도 인공적인 다리가 있네요 완전 사람이 있었던 흔적 계속 자연경광 한번 보다가 저 다리 보니까 왜이렇게 반갑 후후 여기는 그냥 진짜 사람들이 완전 제대로 으아악 뜨거워 뜨거워 아! 와 와 디질 뻔했네 와 어 저 휘 arastrуть 트라프톤 낚시 있구나 뭐 뭐야 이거 라이플 탄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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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피네? 이러이씨, 또르나미이씨 탄피를 주는거 보면은 좀 주워가야되나? 어 이거 주면 뭔가 좀 어 느낌이 있는데? 이거 버리고가면 후회할거 같거든요? 지금부터 좀 탄피를 주워 볼게요 탄피만 있다고 만들어지나요? 아니요 그거는 아니고 제초제랑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그냥 바로 볼 수 있거든요 화약, 총알, 일반 총알, 탄피, 탄약작업대 그리고 그 화약을 만들려면은 그루터기 제거제랑 황가루, 숫! 이 필요하군요 화약은 어디서 얻을 수 있냐고요? 방금 화약통이 화약을 만드는 거고 저 화약통을 따로 얻는 곳도 있어요 탄광 이런 곳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굉장히 찾기 힘들기 때문에 만드는 게 나을 듯 뭐야 늑대가 몇 마리야? 어! 쟨! 누구세요? 어 왜 왜 늦게 죽어 얘 그 얘 누구야? 처음 보는 늑대야? 어어 어 얘 막 무리지어서 사냥하네 얘네? 으악! 우와 뭐야? 전략전술? 나 충격받았어 늑대가 단체생활하는 거 나 처음봤거든? 그리고 원래 이제 일반 늑대는 잡히면 내가 눕고 애가 물어 뜯잖아요 근데 쟤네들은 그게 아니에요 이렇게 툭툭 치고 가 아니 씨 저건 뭐예요? 밟아볼까? 아무것도 아닌가? 기름이 굳은 건가 확실히 약간 좀 공장 같은 느낌이 들어 주변 환경을 보면은 시잇 으아아아아아악 다리가 무너져있네 지금 보니까 스피커 찢어지겠다고? 내 알바야! 내 캐릭터가 죽게 생겼는데 목숨의 위협을 받았는데 이런 비명이 안 나오는 게 이상하지 죄송합니다 소리 안 지를게요 이라고 해도 저런 급박한 상황이면은 비명소리가 저절로 나온다고 저 다리가 정체가 뭘까요? 저기 건너가면 뭐 있나? 해안고속도로 종착점? 여기가 해안고속도로랑 이어지나봐요 어 날씨가 좀 안 좋아지고 있는 게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체온도 지금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는데요 이거 좀 빨리 뛰어야 될 것 같은데? 궁금한 게 너무 많은데 일단은 아! 여기 차가 있네요 좋습니다 한 두 시간 정도만 잘까? 날씨가 괜찮아졌네요 자동차 배터리는 탄필 만들 때 씁니다 이걸 분해하면 철판을 얻을 수 있고요 철판을 가지고 탄필 만들 수 있어요 분해하는데 시간 얼마나 들어? 30분 납조각 5분 철판 조각이 1.5kg로 바뀌었습니다 15kg가 1.5kg로 잘 써있죠 총알을 만드는데 사용됩니다 3.5kg 어어! 공장이다 봐봐 딱 봐도 공장이네 마을같이 생기진 않았고 또 모래공장같이 생겼네요 두르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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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건물 안을 들어갈 수 있는 곳을 찾아야 되는데 애들 온다 야 애들 온다 어 뭐야 이거 문이 안 열려! 오케 한마리 컷 이 아래쪽에 HP 뭐야 이거? 늑대들 HP 어그로인가? 저 게이지가 다 달면은 어그로가 풀리는 거고 통조림 공장? 근데 여기가 캔 공장이면 총알을 만드는 곳이 아닌가? 건물 주변이기도 하고 사사치 뒤져보겠습니다 야! 여기 총알 무조건 만들 수 있어! 이거 나오면 말 다 했어요 이거 무조건 나옵니다 무조건 총알 만들 수 있는 거 지금 여건 다 만들어주고 있잖아 탄피 나와 그루터기 제조제 나와 안 나올 수가 없어 정원의 둔조림이 왜 여기 숨겨져있지? 누군가 혼자 숨어서 이거 먹으려고 했다가 죽었나 보다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건가? 일단 이 건물도 좀 복시에다가 아 근데 건물들이 뭐 딱히 매가리가 없는데?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건물도 아니고 다 개방되어 있어 쓰읍 도대체 탄을 만들 수 있는 곳은 어디일까? 이거 찾다보면 나오겠지 여유롭게 봅시다 아직 볼 거 많아요 와 이렇게 커다란 공장에 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네 여기도 봤고 저기도 봤고 어? 저기 안 봤나? 여기로 가려고 했는데 길이 끊어져 있어서 못 갔다 아 어떡하지? 갈 수 있을 것처럼 생기긴 했는데 아니 밑바닥으로 내려갔을 때 저기 올라갈 수 있는 길 자체가 없어요 건물 통로로? 어? 그러고 보니까 여기 길이 있네? 아 근데 여기 올라갈 수 있는 수단이 여기밖에 없는데? 올라가고 싶당 올라간다 어? 저기 가방이 있는 거 보니까 확실히 올라갈 수는 있는 것 같은데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 아니 저기에는 계단이 있거든? 여기를 이렇게 넘어와서 계단을 내려가야 반대편으로 갈 수 있는 거잖아 자 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아아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 그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나가라는 거잖아 여기로 가면 뭐가 길이 있다는 얘기잖아 어어 어어 컨테이너에 길이 있어 어어 어어 잠깐만 잠깐만 그러면 여기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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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이 길이 이어져 있거든요 여기가? 근데 여기를 어떻게 올라가? 저 여기까지는 길을 발견을 했어 근데 여기를 어떻게 올라가냐고 락해줘 아니 이게 뭐 전기가 필요한 구간이면은 주변에 전기가 들어올 만한 기기라도 있어야 될 거 아냐 그럼 오로라가 뜨면은 갈 수 있는 건가? 이렇게 유초라도 되는데 왜 주변에 아무것도 없어 그냥 이 컨테이너로 이어져 있는데 왜 이 컨테이너는 올라갈 수 있는 곳이 없는가 만들다 마셨어요 우리가 상자를 옮길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아 예 이거 훈수 좀 받을게요 다른 건물을 들어가면 로프 타고 올라갈 수 있는 로프가 있다고? 반대쪽 공장에 로프가 있어요? 파란색 로프? 뭔 소리 난가 난 왜 훈수를 받아도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냐 파란색 로프를 찾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파란색 로프 바로 찾았어! 무게를 초과에 오를 수 없습니다 이런 슈 이즈 고은! 아 철판 이 다 내려놔 일단 철판 여기다 두고 갈게 오! 올라왔어 자! 드디어 여정의 시작인가? 여기가 어디여? 오 마침 딱 물이 필요했는데 기술자의 수첩 읽어볼까? 늑대들이 사라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와 피로 물들어있네요 늑대들보다 높은 위치를 점하기 위해 통로를 높게 만들었으나 늑대들이 떠나질 않습니다 식량은 거의 다 떨어졌습니다 오래된 통조림 작업장에 가서 뭔가 만들 수 있는지 확인해보겠지만 이 나락에서 빠져나갈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유일한 희망은 당신이 빨리 오는 곳입니다 상황이 악화될 경우를 대비해 여기에 이 기록을 남겨놓습니다 헉! 여기는 늑대들 때문에 다 죽어버렸나봐 늑대를 사냥할 수가 없어서 난 방금 개때로 와도 다 잡았는데 그래서 통조림 공장에서 얘네들을 배양할 수 있는 수단을 찾다가 총알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기기를 만들지 않았을까 아이씨 뭐 있는게 없어 자 뭐야 배타옥 배로 배로 내려가야돼? 여기로도 내려갈 수 있게 생겼는데요 배가 맞을까? 이 건물이 맞을까? 너무 궁금해 여기부터 갚자 그리고 문 열기 오오옹 불피 sous 있는 곳 도서관에서 졸고 있었는데 덕분에 공부할 수 있게 됐네요 하하핳하핳 정말 이해를 할 소유가 없네 뭐야 여기 마린선광탄이 아 이 뒤쪽에 오 잠시만요 애들 오는 소리들 가만요 와 애들 목숨 질기네 쟤 저기 멀리서 쳐다보고 있는거 봐 아 저 간사한 녀석 아직도 어그러가 안풀렸어? 그냥 가자 어 뭐야 이거 안올라가져 올라가 다리에 문제있냐 너? 안올라가져 로프를 잡으라고? 오? 이정도면 거의 공중부양 수준인데 근데 이걸 못올라온다고? 한피 떨어졌다 저기 아래쪽에 안오나? 그냥 가자 어? 아니야 나 거기 파밍할래 배고파가지고 아니 좀 갈려면 빨리빨리 가든가 오든가 내가 위에 있어서 그래? 아니 소리만 내지 말고 왜이렇게 쫄아있어 어디가 와 도망가는 속도보소 이거 가죽 한번 뜯어볼게요 너무 궁금해요 종류가 다른 가죽일까 신선한 늑대 가죽 똑같네 올라가려면 이 고기를 포기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먹고 가겠습니다 로프 뒤쪽으로 가면은 불 붙이는 곳 있는데 아 여기 바로 옆에 철판 있잖아 뭐하러 거기까지 가 귀찮게 삼나무 석탄 전나무 해소한 나아 11시간 어? 뭐야 아아아아 바람이 불어가지고 아후 9시간짜리 불이 그냥 날라가버렸네 아이고 아까보라 불이 꺼질 리가 없는데 갑자기 꺼져가지고 개당황했네 여기에서 불 피울걸 장작들이 여기에서 불 피우라고 할 때 그냥 불 피울걸 내가 왜 그랬을까 어디까지나 제가 열심히 물을 끓이고 고기를 구웠던 것은 다 가지고 가려는게 아니라 만일은 사태를 대비해서 그냥 쟁여두는 겁니다 철판도 나중에 필요할 것 같으니까 조금만 가져가자 딱 무게 맞을 정도만 좋아요 올라갑시다 밑으로 내려가면 되겠죠? 뭐야호 어 깜짝이야 뭐야? 헉! 아 대박 나 이런시지 처음 봐요 둘이 얼어 죽었어 근데 거지야 거지 커플 아 여기 장식인 줄 알았던 그 건물이었구나 여기로 들어왔네 자 대충 다 둘러봤고 이제 그러면은 여기로 위로 올라가야 되겠네 올라왔죠 어? 어? 맞지 않았어? 아니 정확히 헤드샷을 맞았다고 생각했는데 안 죽었네 시에끼들어 어? 여기 이렇게 길이 있네 기가 막힌다 설계 그죠? 야아 길이 이렇게 이어져있네 대단하다 대단해 아 아 아 뭐여 여게 여기에서 이렇게 건너는거 맞아? 개불안한데? 이거 이렇게 건너는게 맞다고? 어 어 어 으어 무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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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서 이렇게 이거 뭐지? 플라스틱 용기 조사하기 뭐야 이게? 아 뭐야 그냥 상자였네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하이야 하이야 내가 아까 발견했던 장소 통짓 빠지게 도망가는거야? 희한한 녀석 여기저기 넘어오고 황인가요? 야아 이제 초발 만들 수 있는 장소가 코앞입니다 황까지 줬으면 말 다했지 진짜 그렇지 않습니까? 가방도 뒤져보고 그래 놀라봐 이 뒤쪽은 뭐가 있지? 아무것도 없어 자 건너편으로 왔습니다 세 장소 발견 통조림 공장 구두 여기서 뛰어내려도 괜찮을까? 아냐 여기 다시 못올라올거 같애 나중에 볼일을 다 마치고 오겠습니다 자 들어왔다 불붙일 수 있는 곳 키패드? 뭐야 어? 이름 지워짐 저 오래된 송신탑은 날씨 전송용입니다 하지만 절반은 작동하지 않은 상태로 세워져 있습니다 게다가 작년 여름에 산사태가 일어난 이후 도로로 나갈 수 없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확인할 방도가 없습니다 어떤 말로나 남은 길은 오직 산 반대편에 있는 신비로운 호수인가 뭔가 하는 주립공원과 해안고속도로 사이에 있는 골짜기뿐이라고 합니다 회사에서는 어쩔 셈인지 모르겠습니다 장비를 확인할 수 없게 되면 이곳에 모든 자동화 기능이 멈추게 될 것입니다 타워업체의 기술자가 한 명이 섬 어디에선가 본무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요? 여기 있는 동안 작업장 문 암호를 복사해두는 것을 잊지마세요 아니 잠시만요 그럼 저 타워를 다시 가야돼요? 다른 맵을 통해서 저 타워를 간 다음에 비밀번호 확인하고 다시 오라고? 저거 말하는 거야 아니면 저거 말하는 거야 아니면 어휴 모르겠다 가야될 곳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 여러분 더 웃긴 게 뭐냐면 이거 비밀번호를 제가 직접 입력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딱 누르면 얘가 알아서 눌러 이거 봐 나 한 번밖에 안 눌렀는데 얘가 그냥 알아서 누르잖아 그러니까 비밀번호를 완벽하게 알아야 열리는 거야 이게 다시 돌아가야겠네요 그러면 아 젠장 다음에 다시 오겠습니다 꼭 와서 통화를 만들어주겠어 조금만 기다리라구 자 저기를 가는 길을 찾아야 돼요 근데 일단 여기는 제가 다 둘러봤는데 여기로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쪽으로 갈 겁니다 다리다 기나긴 다리 저기로 올라가야 되는데 저 올라갈 수가 있을까? 다른 맵을 통해서 가야된다고 하던데 자 다리 건너러 왔어요 여기 너무 허벌판 아니에요? 어? 저기 집이 있다 어 일단 오늘은 여기에서 거처를 잡아야겠군요 이건 뭐하는거지 보도가야? 통조림 공장 직원 거주지 아아 직원들 거주지구나 여기가 거주지 상태가 노동 착취 당했나? 아니 그러고 보니까 저기도 갈 수 있게 생겼네? 저기 한번 가볼까요? 어차피 최종 목적지는 저기니까 이것저것 좀 들러봅시다 일단 흰색 부분을 밟으면서 가볼게요 저거 등대 같은데 번개 맞았어? 번개 맞아도 저렇게는 안 무너질 것 같은데? 멀리서 봤을 때도 좀 정상적인 등대는 아니겠다 싶었는데 와 저렇게 개박살이 나 있을 줄이야 운석맞은 급인데? 근데 의외로 가봤자 아무것도 없을 것 같아요 정말 놀랍게도 막 1층은 들어가지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근데 덜렁다크 특성상 건물이 무너져 있으면은 다 안 들어가지거든요 무너진 등대 오우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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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검탄, 근데 육암 이미 갖고 있죠? 이것도 3발이나 성검탄은 제가 일부러 탄을 많이 안 들고 다니는 거예요 굉장히 무겁거든요 0.05kg 다른 탄들이 0.01 정도의 무게를 갖고 있는 거라고 보면은 5배나 무거운 거야 이게 쌓이면 꽤 무겁거든 와우 진짜 꽉 걸판이네 하다 두워아악 생각보다 그렇게 넓지는 않네 지금 저희가 해야하는 그 목표가 명확하게 주어져 있잖아요 타작을 만들 수 있는 창고 문을 열어라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 또 흐지부지해져서 까먹기 전에 막 세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을 찾을 수 있을진 모르겠지만 일단 저기를 가야 되는 거잖아 아 덜렁닥크 고인물들이 좀 나 길 안내를 해줘야 되는데 그 상태로 갈 수 있으려나 저 언덕 위로 올라갈 만한 장소가 안 보이는데 동굴 같은 거 없나? 동굴 위로 올라갈 수 있는 동굴 밧줄도 없는 거 같고 저게 왜 어떻게 해간담 여기 지금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있거든요 자 올라가 볼게요 숨겨진 산길 이게 어딜 봐서 산길이야? 숨겨진 거는 일단 알겠어 이게 어딜 봐서 산길이냐고 사겠구나 사길 올라가야 되는데 어 일단 여기 길이 보이는 거 같거든요? 여기로 갈 수 있는 건가? 제발 길이 있기를 어 길이 있어 있기는 약간 길 같지 않은 길인데 여기가 올라가는 길이면 정말 좋겠다 한 번에 찾은 거 아니야 어 맞는 거 같은데? 어 야 맞는 거 같애 이 언덕 자체를 이쪽 방향에서는 이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이 땅 여기에서는 올라올 수 있는 방법이오 여기 또 난리 친다 없거든요 그니까 저 숨겨진 산길을 통해서만 여기 올 수 있는 건데 길이 굉장히 수상하게 생겼어요 뭐가 있는 거 같애 뭐야 이게 사람의 흔적이 있어 어 뭐야 여기가 길의 끝이에요? 설마? 진짜 이게 끝이야? 나 여기 왜 온 거야 그러면 이런 데가 길이 아닐까? 제발 길이라고 해줘 누가 봐도 길이 아니야 무서워 살려주세요 떨어지면 달이 아작나요 아 진짜 뭐 올라갈 수 있는 길 없어? 아 진짜 겁나 알려드리고 싶다 그렇게 알려주고 싶어요? 그럼 그것만 알려줘요 제가 지금 이 길로 왔는데 이게 의미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아이고 의미 없다 없어요 의미가 의미가 1도 없어 어 이거 길 아니야 이거? 어? 뭐야 여기 길 있네 길 아니네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 길인 줄 알았네 날 낙다니 아 조금만 더 올라가면 되는데 아 저기 어 개 까농 아 진짜 다른 맵을 통해서 와야 되나 여기는 그냥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없는 건가 어딘가 밧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계속 보고 있었는데 밧줄이 안 보여 어떻게 말로는 남은 길은 오직 산 반대편에 있는 신비로운 호수인가 뭔가 하는 주립공원과 해안고속도로 사이에 있는 골짜기뿐 지금이라도 돌아갈까요 돌아가자 엄청 돌아서 가야 되잖아 그러면 쉽게 쉽게 가고 싶은데 우리 고인물분들 이거 하나만 가르쳐주세요 제가 다른 맵으로 뺑뺑 돌아서 정석길로 가는 거 말고 다른 길이 있나요? 돌아서 저 위로 간 다음에 로프를 깔면은 쇼컷이 만들어진다고? 아이 어쨌든 그럼 무조건 돌아서 가야 되는 거네 저게 저게 쇼컷인가 보지? 저기에 밧줄 설치할 수 있는 바위 같은 게 있는 것 같은데 결국엔 돌아서 가야 되는 거네 가자 자 일단은 여기로 다시 돌아왔고요 돌아온 김에 폴라로이드 위치까지 가서 지도 작성하고 가겠습니다 간파송신탑 자 명소 위치입니다 여기가 여기에서 이제 지도를 그리면 되는데 지금 어두워서 안 되니까요 날이 밝을 때까지 가줍시다 아니 야 실패야? 아니 되나 이거? 어 된다 안개 껴서 안그러질 줄 알았는데 되... 한번illar 저희 이제 여기 찍었으니까 아까 왔던 맵으로 다시 돌아가도 되는데 아 모르겠어요 지금 좀 고민입니다 창고 비밀번호를 알아내러 지금 당장 가야되는지 아니면 발길 닿는데로 가야되는지 이쪽에 길이 하나가 더 있거든요? 여기 마운틴타운으로 저희가 이쯤이에요 폭포가 보이죠? 자 지금 저희가 해야하는 목적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기를 가든가 여기를 가든가 다시 돌아가서 창고 비밀번호를 알아내러 가든가 셋 중 하나를 해야되는데 저는 지금 여길 가고 있습니다 발길 닿는데로 가고 있는거에요 이쪽 방향으로 쭉 올라가면 뭐가 있을겁니다 올라갈 수 있는 장소가 아니 이게 길이 어디지? 아 이 동굴을 통해서 이렇게 나와야 했었던가? 내가 기억이 잘 안나요 아니 이 폭포 주변에도 동굴이 있었던걸로 기억하는데 새 장소도 알게 안되네 뽁뽁 어 여깄다 아니 왜 폭포 주변에는 동굴이 표시가 안되는거야 이 쓰레기같은 게임 표시해볼까? 동굴이 표시가 되나? 어 이제 표시가 되네 와 언젠 각각 게임이라면서요 내가 똥겜 똥겜 하면서 계속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각 게임인거지 올라왔다 습지 산등성이 자 그리고 여기를 보시면요 올라갈 수 있는 장소가 있어요 동굴에서 나와서 바로 오른쪽을 보면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위치가 있는데 얼마나 더 오래 살고 싶냐구요? 조회수 안나올 때까지? 어 뭐 원하지 않으시면 안찍을게요 여러분들이 재밌게 보니까 찍는거지 그는 엄청나라 여기가 어디냐 마운틴타운이다 마운틴타운 설문조사중 우와~~ 자 여기는 완전 험얼판이에요 이....영역이 지금 전부 다 산으로 막혀있단 말이야 갈 수 있는 곳이 전혀 없는데 딱! 한 곳 갈 수 있는 곳이 있어요 제가 여기도 한 번 와본 곳이라 어느 정도 길을 조금은 알고 있는데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폭포가 있죠? 이 폭포에서 왼쪽을 보시면은 자 보면 로프가 있죠 로프를 타고 올라가야 되는데 바꿔줍시다 안중된 즙지력 올라가자 와 이거 올라갈 때 아이젠 소리 들려요 딸깍 딸깍 진짜 소리 구현은 정말 잘해놨다 알았다 아이젠 다시 바꿔줍니다 아이젠 내고도 너무 아까워 저거 타고 올라가야 된다고 또 다시 안중된 즙지력 가자 원래라면은 진짜 한참 걸렸을거 이거 있으니까 진짜 확실히 좀 빨리 올라오기는 하네 아아 한약공장 빨리 가야되는데 지금 완전 다른 길로 새 버렸네요 어쩔 수 없죠 뭐지? 집이 있네요 뭐하는 곳이니? 농장 농장이래 어? 여기 등산로프가 있네요 왜 있지? 기억만 해둡시다 원래 루프가 있다는건 이 주변에 루프를 쓸 수 있는 장소가 머지않아 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난이도 침략자 아닙니다 스토커입니다 이 집은 굉장히 우아하게 생겼네요 스토커 파라다이스 초원 농장 열쇠 필요 그게 뭔데 씹덕아 그 열쇠 여기 있지 않아?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열쇠 굉장히 가까운 위치에 있는 걸로 기억을 하는데 기억이 안나요 본소리야? 근데 아.. 여기가 여기구나 자, 이.. 여기가 어디냐면 덜론다크 스토리 모드를 플레이하면은 굉장히 극초반에 지나치는 마을이 있어요 이게 바로 여깁니다 벤치에 앉을 수는 없어요 파밍용입니다 여기서 화살을 만들고 어 밤이 돼가네 아! 이 친구가 가지고 있구나 오늘 야영은 저 파라다이스 농장 집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주인이 죽었으니까 좀 슬프긴 하지만 기쁜 마음으로 사용해주고요 슬픈데 기쁜 마음으로 이용해줘? 이게 스토리 모드에서 볼 수 있는 맵이다 보니까 다른 지형들에 비해서 약간 좀 뭔가 자질구레한 것들이 많고 퀄리티가 높습니다 이거 봐 딱 봐도 퀄리티가 엄청 달라보이죠? 일반 다른 맵들의 집에 비해서 퀄리티가 높은 거에 비해서 너무 들은 게 없다고? 이게 스토커 난이도라서 그래요 이게 뭐 술래자 난이도였으면 그냥 막 뒤지면 뒤지는 대로 막 미친듯이 나왔겠지 플레임님은 모드 안쓰세요? 덜렁닭에 모드가 있어요? 모드가 좋아요? 모드 중에 집에 있는 라이트 스위치를 누르면은 집에 전등이 켜지는 모드도 있더라고요 오 전기가 들어오게 그건 좀 좋네 유튜브로 보고 있는데 생존 서바이벌 장르인가요? 생존 서바이벌이면 생존 생존 장르잖아요 이 어파의 플레임 같은 녀석아 음속의 소닉 같은 녀석 전설의 레전드 그래 딱 내 스타일이로군 이 게임을 하다보면 외롭지 않냐고요? 살 거 겁나 많아서 외롭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 방송을 끄고 나 혼자 집에 있을 때가 외롭지 적어도 여러분 있잖아요 그리고 자 이 집은 일단 다 봤죠? 나가겠습니다 근데 저는 애초에 모드를 별로 좋아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모드를 쓰면 굉장히 편해지잖아요 그러면은 게임 본연의 밸런스를 좀 해친다고 해야되나? 돈스타브 할 때도 모드를 잘 안 썼었는데 합방을 하니까 편의성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모드를 쓰는 거지 전 원래 이런 생존 게임 할 때 모드를 잘 안 쓰거든요? 제작진들이 의도한 난이도를 즐기고 싶어서 그냥 그렇습니다 농담이 안 통하는 사람이 어딨어? 내가 농담이라고 하면 농담인 거지 어? 여기 들어가지네? 밀튼의 집 밀튼이 누군데 씹떠가? 어따 밀튼이 집 떠날 때 아주 싸그리싹싹 다 가져갔네 밀튼아 짐을 어케 꾸려갔노 도대체 아무것도 없어 집에 아 거참 알뜰하게 챙겨갔네 차가 찌그러졌네 야야야 슬픈 자동차 나 맨날 자동차들 보면서 어 화난 자동차다 어 슬픈 뭐야 와 어딨어 아 저기있네 아 깜짝이야 야 너 살이 좀 토실토실해 보인다 다른 늑대들에 비해서 아닌가? 왜 뭐야 아 깜짝이야 아 씨 두 마리가 좀 쉬우네 5키로 역시 포동포동한 녀석이었군 내 눈으로 속일 수 없지 뭐 또 아 뭐야 늑대가 몇 마리야 미친 또 따면 으아 이런 소리 들리는거 아냐? 늑대를 부르는 트렁크인가 도대체 뭐가 얼마나 귀한게 들어있길래 어 귀하구만 H2O 아주 귀하죠 자 타버린 학교 놀이터도 있고 왜 또 아니 몇 마리야 들어와 아 맞다 고기 천국이네 여긴 마을이 굉장히 넓고 별의별게 다 있기 때문에 되게 잘 보셔야돼요 개중에는 못들어가는 건물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입구가 막혀있는 집이라거나 이런데면 못들어가죠 흰골 나도 망가졌어 주인님이 날 싫어할꺼야 폴라로이드는 안 모으세요? 어딨는지를 알아야 모으지 으아악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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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 이씨 아이고 놀래라 이씨 어 돌아서 오는구나 와 약간 위험했다 아 여기 무슨 늑대들한테 뭐 당했어요? 이 마을이 멸망한 이유가 늑대 때문인가봐 이 집도 안 들어가지고 여긴 들어가지네요 여기도 밀튼의 집이야? 아유 밀튼이 부동산 투기를 많이 했나보네 집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여기도 밀튼의 집이야? 야 여기 마을 전체가 그냥 다 밀튼건가봐 밀튼 혼자 살았네 아니면 마을 이름이 밀튼인거 아닐까? 아니면 밀튼 성만 같은거일지도 여기가 밀튼가의 마을이었던거지 안녕 난 밀튼 제이스야 안녕 난 밀튼 앤드류야 이런거 가족이 얼마나 큰거야 한 8천까지 있는거 아닐까? 심지어 다 2층집 보달달 밀튼가족 이 족보에 나도 좀 껴주지 부럽구만 은근 은근 들어갈 수 있는 집이 많네 거의 다 안들어갈 줄 알았는데 들어가야되는 곳이 이렇게 많다니 아 근데 지금 내가 파밍을 너무 열심히 하고 있는거 같애 나 파밍 안할래 여기는 다음에 다시 오죠 이런 자잘한 집을 다 파밍하기에는 너무 제 인벤토리가 너무 꽉 찼구요 제가 진짜 봐야하는 장소는 여기 우체국 이랑 저쪽 슈퍼마켓 슈퍼마켓이야 은행이야 근데 여기 아마 열쇠로 잠겨있을거에요 으응 잘열려오 이게 어디야 신용조합 은행이 맞네 뭐 별거 없죠 중요한 것만 대충 둘러보고 어 아저씨 여기서 뭐해요 와아 사람들이 마을을 떠나니까 얘는 여기서 돈이라도 뜯어가야지 하고 쇠질해가지고 지금 온거야? 은행을 털르려고? 근데 얼어 죽었네? 와우 역시 돈의 힘이란 진짜 생존에 직면하면 돈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그죠? 교환 수단의 지표일 뿐이지 생존에 아무런 도움이 안돼요 이게 뭔 소리야 근데 아우 이 소리였구나 아 근데 여기 침대가 없잖아 날씨가 좀 안좋아도 앞을 뚫고 바로 앞에 큰.. 큰집이 있어요 여기가 아마 진짜 밀턴의 집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둑 하밍 대충 합시다 어차피 지금 더 뭘 집어봤자 방해만대요 무겁기만 하고 뭔가 특수한게 있지 않는 이상을 허어 철편 와 내구도 100짜리야 미친 너무 좋아 올라가서 자자 아저씨가 좋아질 때까지 와 뭐야 아 집 엄청 넓어 개쩔어 뭐야 방금 나 뭐 봤어 얘야 거기서 나오렴 라이플 타냐 라이플 타냐 라이플 타냐기 입장에선 진짜 섬뜩하지 않았을까 안녕하세요 와 깜짝 놀랐네 이 가족사진보고 와 세상에서 제일 모습이 생겼어요 해는 진짜 완전 지금 제대로 중천인데 중천이란 말을 이 게임하면서 진짜 몇 번을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맨날 해가 중천이야 자야지 하면 해가 중천이고 아흐 뭐 뭐만 하려고 하면 다 중천이네 아 몰라 그냥 자 나는 3시간만 자볼까 어 좀 조용해졌다 아 근데 그래도 바람소리가 좀 많이 들리는데 일단 나가보자 어? 이게 어딜 봐서 전혀 괜찮아지지 않았는데? 잠을 그냥 뜬 눈으로 보내자 자 명상의 시간 ASMR 제발 됐지 이제 남은 시간을 따악 자고 일어나면 대낮이 아니구요 아아 밀실공포증 걸릴거 같애 자 이제 이 마을을 떠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북쪽으로 떠날건데 북쪽으로 가는 이유는 벌렁다크 스토리모드가 있는데 스토리모드의 가장 첫번째 지점을 가려고 합니다 비행기가 추락했던 바로 그 장소요 신버블프산 말고 다른 비행기가 추락한 장소가 있습니다 물론 스토리모드와 이 생존모드는 전혀 연관성이 없습니다 거기에 간다고 해서 뭐 엄청 중요한 아이템을 얻는다거나 그런것도 아니고 그냥 가보려구요 덜렁다크 팁같은거 있나요? 죽으면서 배우세요 그게 팁입니다 절대 불변의 진리 덜렁다크는 진짜 뒤지면서 배워야돼 아니면은 유튜브에서 이거 보세요 덜렁다크 거기서 내가 팁을 많이 말해주긴 하거든? 안녕하세요 주무십니까? 자 정말 쉽게 찾아보기 힘든 특이한 아이템을 발견했네요 직석 나이프 직석 나이프는 침략자 난이도에서 반드시 필요한 서바이버 나이프 대용입니다 서바이버 나이프는 싸재이기 때문에 능력치면에서는 당연히 직석용 나이프보다 좋지만 침략자 난이도에서는 서바이버 나이프를 얻을 수 없어요 그래서 저걸 만드셔서 쓰셔야 됩니다 제가 침략자 난이도를 구체적으로 제대로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일단 확실히 없는거는 옷이 없어요 지금 보시면은 다 옷이 사회에서 사람들이 공장으로 찍어서 만든 옷들로 되어 있잖아요 이거 전부 다 가죽옷으로 입으셔야 됩니다 스스로 파밍해서 가죽옷 만드셔야 되고 총이 없어요 총 이게 제가 지금 스토커 난이도라서 나름 자부심을 가지고 하고 있지만 침략자 난이도는 그냥 차원이 달라요 자 술래자 난이도가 1이라고 치면은 삼원가 난이도가 10이라고 했을 때 스토커 난이도는 한 30정도 되고 침략자 난이도는 500정도 됩니다 차이를 아시겠어요? 침략자는 솔직히 실력이 아무리 좋아도 좀 운이 따라야 돼요 운이 좋아야 살아남을 수 있으니까 진짜 까딱하면 죽거든요 운이 조금이라도 안 따라주면은 바로 하늘나라 찾았습니다 비행기네요 추락한 비행기 여기가 이제 스토리 모드의 첫 시작 지점입니다 그 친구는 여기에서 떨어져서 완전 알몸인 상태로 이 산을 내려가겠지만 저는 이미 다 중장비로 완전군장을 다 살인 상태죠 여기로 내려갈 수도 있네요 내려가 볼까요? 참고로 제가 이 덜렁다크 컨텐츠를 찍기 전에 이 덜렁다크를 플레이 했었을 때 여기서 죽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어떻게 죽었냐면 여기에서 떨어져 죽었습니다 난 여기가 길인 줄 알았어요 여기 슬금슬금 내려가면 내려가실 것 같은데 하고 여길 딱 발을 디디는 순간 죽었어요 떨어져 죽은 게 아닙니다 그냥 여긴 맵 바깥이고요 여기에 발을 디디는 순간 죽어요 그 이후로 한동안 안 하다가 이제 덜렁다크를 컨텐츠로 찍기 시작한 거죠 이 장소를 다시 오니까 좀 감회가 새롭네요 스타트 지점을 왜 왔냐고 뭐 솔직히 아이템 파밍은 이미 다 끝났기 때문에 저희가 실질적으로 해야되는 거는 많은 장소를 여러분들께 보여주는 거 이러한 장소가 있었습니다 짜잔 약간 이런 거죠 여러분도 재밌었잖아요 이런 거 보면서 자 4시간을 마저 읽어주면은 총기 만렙 라이플무기 마스터 조준경을 들여다보면 세계는 사라지고 오직 당신과 라이플 총알과 목표만이 났습니다 당신의 방아쇠는 생과 살을 가르는 심판관입니다 아 표혜 너무 멋있다 사용심하다 상태 하락치가 50% 감성 데미지 20% 상승 명중룰 범위 40% 상승 지명타 확률 30% 상승 수리 액션을 수행할 때마다 상태의 5% 수리 보너스 어? 야 오로라 소리난다 그러면은 잠을 자고 오로라가 뜬 밤을 돌아다닙시다 하.. 오로라가 곧 사라져 와아 진짜 이쁘다 산 정상에서 봅시다 이거 어디갔노 오로라 오로라 형님 어디갔어요? 내가 여기 올라가는 사이에 오로라가 끝났어? 아 오로라 끝났네 아이씨 그냥 밤 됐어요 아아 아까 그냥 볼걸 옆에 이렇게 슬쩍 와아 너무하다 진짜 타이밍 개갔네 키가 막힌다 자 이제 돌아갑시다 아 밥도 뭐 먹냐 아 진짜 덜렁다크 하면서 느끼는 건데 인간은 진짜 끊임없이 계속 처먹는 것 같아요 이 주인공 뿐만 아니라 나도 지금 아까 라면 먹었었는데 게임하면서 다시 배고파졌잖아 여러분들도 계속 그 엄청난 양의 음식을 계속 섭취를 하는 거죠 섭취하고 똥으로 배출하고 신기해 어떻게 그 많은 음식들을 다시 한번에 또 싹 비우고 또 먹을 수 있는지 지금 우리 그 스토리 주인공 비행기 추락한 거 보고 파산하고 있는 중이군요 오르카 오르카 오르카주유소네요 지도를 한번 그려야되겠어요 주차장 안에도 들어갈 수 있는건가? 잠겨있네 문을 따다니 비생충 이제 걸릴 방법이 아예 없는건 아니에요 생고기를 계속 먹으면 돼요 주유소 서양권의 주유소는 약간 편의점처럼 되어있거든요 먹을게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는 진짜 그냥 기름만 넣잖아 주유소가 여기는 아니에요 헬로 야 나 슬러시 마실래요 아 여기 들어있는데 왜 암 암 못 뽑아 쓰레기 똥게임 총알 만들겁니다 지금 저희가 왔다 열심히 왔다갔다 하고 있는 이유가 총알을 만들려고 하는거에요 와 눈받이가 나오네 여기서 에엥? 야 눈받이 하나밖에 없어서 못입고 있었던 눈받이가 여기서 나왔어 오 예스 베이베 아 스테미나를 마이너스 5 먹는게 좀 그렇네 뭐 어쩔 수 없지 그래도 난 따뜻한게 더 좋으니까 아주 좋아요 아 이제 진짜 완전 종결 아니냐 완전 무장이다 이제 와 이형 뒷문도 따야되요? 하긴 앞문이 잠겨있는데 뒷문이 열려있음 무슨 소용이야 하하 여기가 아마 이제 죄수들을 싣고 가는 버스? 그게 좌천된 곳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스토리에 필요한 겁니다 추락한 죄수 이송버스 스토리에 필요한 거라서 지금 저희한테는 그다지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특수할게 없습니다 뭐 버스에서 파밍을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냥 하나의 이정표 나중에 스토리도 해주실 거냐고요? 아니요 개인적으로 저는 스토리 모드 해보니까 너무 지루하더라고요 재미없었어요 애초에 스토리 모드가 생존 모드보다 나중에 나온 거예요 원래는 그냥 생존 게임으로서 나왔던 덜롱다크의 스토리 모드가 따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저는 생존 모드에 길들여져 있던 사람이었고 그래서 스토리가 나왔다고 해서 오! 여기에 스토리가 더 입혀지면 어떻게 될까 했는데 게임이 너무 완전히 달라져 버리니까 난 생존 모드에서 스토리를 입히는 그런 식일 줄 알았는데 너무 많이 달라져서 익숙하지가 않더라고요 여기서 자야겠다 제가 아마 관광지 데스크일 텐데 후어어어어어 와이 애가 라이브 다리야 오케이 자자 난 자고 생각하자 어 오로라가 떴네 하지만 지나갔죠 아 많이 어두운데 그냥 시간을 좀 보냅시다 여기서 아니 아 뭐산냐 내가 앍르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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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휴 3시간 대기 언제쯤 좋아질까요? 그래도 이 마을은 건물이 많아가지고 얼어 죽거나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여기가 문이 열려있는데 이 안으로만 들어오면은 참 따뜻하단 말이지 이거 봐 여기 경계선을 딱 나가잖아 그럼 체온이 깎여 여기 딱 들어가는 순간 체온이 오릅니다 아주 안락한 곳이에요 날로 틀어놨나? 또 자자 그냥 좋아! 괜찮아졌다 이제 나가자 여기에 아마 다이빙할 수 있는 장소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 여깄다 소풍 장소 왜 요기가 소풍할 수 있는곳인지 모르겠는데 왜 무슨일이야 소풍을 이딴 곳에서는 ending 아 찌랴 내려 가 볼까요 이럴때 필요한게 뭐 옦다 내려가는 속도 빨라여 피로도도 덜 달고 바로 바꿔줍니다 아니 근데 여기로 내려갈 수 있는거야? 저기가 내가 땅이 닿을 수 있는 곳이라고? 그냥 만들어 놓은 건가? 아! 그래 여기에서 그림을 그려보면 되지 지도를 우와 아 이거 가질 수 있나 본데요? 이거 가질 수 있나 봐 이게 갈 수 없는 곳이면은 맵이 그냥 이제 지도를 그려도 까맣게 나와요 아니 근데 나 탄약 만드는 곳 빨리 가야되는데 계속 딴 길로 세네 폭포가 있네 뭔가 되게 길같이 안 생겼는데 길인 곳을 발견하면 되게 흥분해 솔직히 아무것도 없을텐데 어? 여기 다른 맵으로 빠지는 곳인가? 여기가 어디지? 뭐야 막다른 곳인데? 왜 옆에 동굴 있나봐 아! 아니 이걸 못보네 밀튼지역에서 나가기 와 또 여기서 또 다른 맵으로 빠져버리는거야? 아 나 지금 계속 새로운 지역을 가버리고 있어 어떡하냐 적어도 화살은 좀 만들고 갈걸 소모성 아이템은 계속 소모만 하고 너무 앞으로만 가고 있는거 같애 그래 어디로 빠지나만 좀 간만 보자 동굴이 어떤 구조로 되어있는지만 슬쩍 보고 다시 빠꾸할게요 서브노티카도 장기컨텐츠 하나 뭐 키미맹씨라던가 여기가 어디요? 어? 여기가 신비로운 호수라고? 와 여기가 여기구나 하아 저게 동굴이 있었네? 여기 사냥꾼의 오두막이잖아 어어 저게 동굴이 있었구나 와 전혀 몰랐네 야 오랜만이다 돌아왔어 기분이 이상해 자자 이제 아줌마 침대 여기있다 어? 왜이렇게 바깥이 밝지? 으응 오로라 와아 와아 아 오로라 없어지기 전에 빨리 눈으로 담자 이런 현상이 실제로 일어난다는게 정말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이게 지금 게임이니까 그렇게 큰 감흥이 없을지 몰라도 진짜 나 이거 실제로 보면 눈물날 것 같애 어떻게 이런 아름다운 현상이 우리 지구상에 있을 수 있지? 동굴로 다시 도.. 돌아가겠습니다 화살을 파밍하고 다시 여기로 돌아와서 새로운 길 찾아서 갈게요 자 이제 화살을 다 만들었고 다시 봉거지로 가서 마이섬을 다 챙기고 신비로운 호수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신비로운 호수에 도착을 했고 편지를 다시 잠깐 읽어볼게요 신비로운 호수인가 뭔가 하는 반대편에 있는 주립공원과 해안고속도로 사이에 있는 골짜기뿐이라고 합니다 난 여기가 어딘지를 전혀 모르겠어요 해안고속도로 일단 댐으로 가야될 것 같거든요 자 일단 댐까지 왔고 이제 신비로운 호수를 떠나서 까마귀 폭포 철로 이게 아마 맞는 길일거야 주립공원과 해안고속도사 사이에 있는 골짜기 산골짜기 라고 써있잖아 그냥 여기에서 길을 찾아야되는건데 모르겠어 여기서 다른 길이 있나본데요 여기를 좀 자사치 찾아봅시다 자 제가 저번에는 많이 급해서 거의 2편인가 3편이지 않아요? 극초반에 내가 여기를 밧줄을 내려간 적이 있는데 저 밑에를 제대로 본 적이 없거든요 아마 저기 이지 않을까 싶어요 숨겨져 있는 또 다른 장소가 저기를 가볼게요 내려가자 산골짜기 분지 산골짜기가 맞는 것 같아요 좋아좋아 그래서 가보자 자 일단 여기에서 지도를 한번 그리고 어! 여깄다! 블릭인렛 지역 들어가기 아 나 여기가 막 다른 곳인줄 알았는데 맵이 바뀌는 장소네 아예?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참고로 블랙 잇렛이란 맵이 안 나왔을 당시에는 저기가 나무기둥같은걸로 막혀있었어요 그 저는 몰랐죠 이게 패치가 되서 추가가 된거라서 저는 패치 이전에 플레이한 사람이라 아 드디어 찼나봐요 골짜기 끝 정상 오오오 오 예스 베이베 여기여기서 한 번만 그리자 어! 저기있다 저기에 창고에 비밀번호가 적혀있을거야 이게 뭐 손전탑 이런건줄 알았는데 가까이서 보니까 그냥 전망대네 어? 여기 딱봐도 지금 여기에 로프 100% 있거든요? 덕막한 감시대 이 로프는 좀 나중에 가져가겠습니다 일단 먼저 뒤져보자 로프 나올걸? 자 쪽지 나와라 와.. 와.. 와 뭐야? 나 이런데 처음봐 근데? 손댈 수 있는게 아무것도 없어 하하하하하하 뭔가 엄청난 곳인데 손댈 수 있는게 아무것도 없어 맞아 지금까지 본 건물 중에서 가장 현대적이네요 진짜 뭐..뭐가 없는데? 쪽지가 없어 설마 여기 오로라 뜰 때까지 기다렸다가 컴퓨터가 켜지면 비밀번호 확인할 수 있다거나 막 그런건 아니겠죠? 매우 화가 날 것 같은데 일단 여기 말고도 다른 곳이 있으니까 조금 더 둘러봅시다 저..쪽에 뭐가 있어요 지금 저쪽이 밧줄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네요 밧줄을 먹으면 저기에다가 설치를 하면 될 것 같고 저기가 우리가 가야되는 곳 아닐까? 여기는 그냥 전망대일 뿐이고 송신탑은 날씨 전송용입니다 하지만 절반은 작동하지 않은 상태로 세워져 있습니다 아 여기 맞네 송신탑 전망대가 아니라 야 전망대 다시 올라가야돼 아아악! 나 지도 작성 안했어 야이.. 수바방스요! 안녕하세요 또멍창이 플레임 또멍창이 TV입니다 오케이 오케 와아아아악! 와아악! 넓어지는거 실화냐 아 아아 어마어마고마아 바람이 좀 많이 불지만 이정도로는 저의.. 가든길을 막을 수 없으.. 아아아아아악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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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어어 이렇게 길이 막혀있네요 돌아서오는 수밖에 없었던 거야 그러니까 맵디자인은 얼렁다크가 참 기가 막히게 잘 했어 뭔가 이렇게 딱 봤을 때 사람의 탐구심을 자극하는 그런 뭔가가 있다니까 다 왔다. 다 왔어. 이 건물이 본편인 것 같은데 일단 탑을 먼저 볼게요 그러면 밑에 보고품 상자가 있지 않을까? 거기에 로프가 있고 아무것도 없네? 무야호 무야호 아 지도 그리자고 우아하아악 막 정중앙에 고마워 고마워 좋아요 들어가 봅시다 와 라디오 관제 건물 나 덜렁다크 하면서 이런 건물 자체를 처음봐 굉장히 흥분되는군요 어 쪽지다 커뮤니케이션 보고서 읽어볼까? 철수요청 사방이 늑대다 들판에서 부터 해안까지 우리를 쫓아왔다 놈들을 막을 방법이 없다 식량이 떨어졌다 12번 타워 아래 작업장이 남아있는 보급품이 있는지 확인해봐야겠다 보안문 통과 암호는 154다 서둘러라 12번 구역 타워는 작동하지 않는다 자동중개 원격서비스 늑대조심 파트너전문가 81926 드디어 알아냈군요 이제 밧줄만 챙겨서 나가면 됩니다 밧줄이 없어요! 다 뜯네 또 엄청 돌아서 가야 되는건가? 아이씨 비밀번호를 알아낸건 좋은데 아 진짜 없어? 돌아가자 어차피 여기에서 할 수 있는게 없어 소소로 돌아갈게요 밧줄은 어디서 혹시 고인물분들 중에 이 주변에 밧줄 얻을 수 있는 장소를 알고 계신다면 얘기 좀 해주실래요? 저 지금 밧줄 못찾겠거든요 밧줄 위치만 알려줘요 소소 문 옆에 있다고? 왜 그걸 못봤지? 문 옆에 밧줄이 있다고 거짓말이기만 해봐라 뽀뽀해줘야지 뽀뽀해줘야지 문 옆에 이 옆에 여기 본적이 없 이걸 안봐서 와아 숨겨놓은것도 아니고 그냥 대놓고 있는데 이걸 못봤네 아니 보통 나는 이때까지 밧줄을 바닥에 떨어져있거나 상자에서 얻거나 로만 얻었기 때문에 저렇게 걸려있을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저기 뭐해야되나요? 바로 통화를 만들러 가야죠 비밀번호 다 알아냈고 밧줄을 연결하러 가봅시당 밧줄 내놔 여기서 밧줄을 설치하고 내려가도록 합시다 와아 튀는게 낫겠지? 와우씨 내려올때는 속도가 빨라서 몰랐는데 높이가 엄청나네요 안녕 내가 돌아왔어 오늘이야말로 결판을 낼때구나 아니 근데 총알만 들러가려면은 길을 이렇게 밖에 갈수가 없는거야? 아니 너무 비효율적인데? 길을 나중에 문을 열면은 따로 만들수 있는건가? 아니 아무리 생각해도 배우바야 쇼컷을 만들어줘야될거 아뇨 드디어 도착했어요 자 비밀번호 뭐야 왜 앙터져 아니 저번에는 들어왔는데? 뭐야 전기가 왜 안들어와 아니 저번엔 대낮에 전력이 들어왔는데? 아 뭐 이딴 X같은 경우가 뭐 오늘 밤에 오로라가 뜨기를 빌어야죠 잠깐만 그러면 오로라 떴을때만 작업이 가능한건가 혹시? 기계를 돌려야되니까? 그건 아니겠지? 작업대 위에서 그냥 내가 할 수 있는거겠죠? 아니 근데 한 5일 간격으로 꾸준히 뜨긴 떠요 오로라가 의외로 잘 뜹니다 그게 오늘일수도 있죠 아니란 법은 없잖아? 한 시간만 자자 오로라 짜잔 아니야 아직 모릅니다 조금 더 밤이 돼야되요 아이씨 야 밤이 이정도로 깊었는데 안뜨는거면 그냥 안뜨는거야 현실을 받아들여 가자 어 뭐야 어 와 오로라 그냥 넘어갈뻔했네 와 열었어 아 오로라가 이렇게 늦게 뜬다니까? 와 진짜 개망났다 지금 오로라가 다 없어지기 전에 작업을 해야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빨리 들어가서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문만 열면은 작동이 되는건지 아니면 어 안으로 아예 들어가지네 뭐야 어어 나 나갈게요 아니 수바라시들이 지금 미쳤나 이 늑대가 무슨 건물안까지 들어와있어 얘들아 어딨어 어 에? 이거 전선 조심해야되요 전선 전력이 들어와있는 상황이어서 이 늑대가 그 사이에 사라졌네? 자 여기는 뭐 직원들 휴게소 같구요 그죠? 화장실도 있네 어 여기 닿으면 바로 화상가게인데 이거? 이거 못들어가나? 이건가보다 그치 절삭기계 절삭기계? 아 수리해주는거야? 오오 다듬어주네요 탄약작업대 와 여기 탄약작업대있다 드디어 찾았다 밟아도 되는거지 이거네 이게 전력 안들어와도 되나보네요 탄약화로 와 탄약을 만들려면은 용광로 이거 데워야돼 근데 늑대들 어디갔냐고 자 그러면은 어 일단 기본적으로 석탄이 필요하다는 거네요 그쵸? 이 리골봉이 숨어있냐? 수고 의열 용광로를 만들기 위해서는 석탄이 지금 필수적으로 필요한데 다행히도 여기 있어요 석탄이 조금 되고 탄피- 주변을 계속 둘러봅시다 진짜 신기한 것들이 많네요 뭐 애초에 일단 오로라가 뜰 때만 작업이 가능한게 아니라는 걸 알았으니까 좀 여유를 가지고 해도 될거 같아 지금 어? 그럼 여기 망치도 필요하려나 혹시? 총알 그니까 여기에서 총알을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납조각 하나로 총알 여섯 개를 만들 수 있네 그리고 화약통 숯도 엄청 많이 필요하네 그리고 총알과 리블버 탄피로 라이플 탄피 재료가 생각보다 그렇게 빡세지 않네? 화약통 이거 하나를 만들면은 화약통이 몇 킬로가 나오는지를 알아야돼요 이게 보면은 0.01 만들거든요? 탄약 하나에 화약통이 이게 한 번에 0.1킬로가 만들어지면은 10개 만들 수 있는 거야 탄약을 뭐야? 아 오로라가 끝났군요? 자 엄마에게 오렴 아우 무거워 이 다음에 또 뭐 챙겨야돼 숯 몇개야 14개 좋아 자 드가자 아니 아까까지만 해도 없었잖아 또 뭐 생겼다 안생겼다 얘 홍길동이야? 식당이 에라이 자 지금 가지고 있는 석탄만 가지고 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해볼게요 뭐 안되면은 자 뗀거고 일단은 숯을 넣기 전에 최대한 제가 열을 올려볼게요 자 드가자 자 몇도까지 올라가나 봅시다 몇도까지 올라갔냐? 아 46도 에에에에이 어따 비벼 끼워가지고 자 석탄 드가자 드가자 더이상 연료를 넣을 수가 없대요 야 너무 쑤셔넣었나? 작업이 되나 한번 봅시다 80도인데? 80도까지 되나? 자 화약통 만들어보겠습니다 만들어지나? 오! 만들어지네! 이 화약통이 몇 킬로일까요? 0.1킬로도 아니고 0.5킬로네? 와 조졌다 오늘 오늘 그냥 파티를 벌이자 한약파래! 와 거푸집 소리 초콕초콕 자 이제 라이플 탄약을 19발 만들어주고 아니 탄피가 이거밖에 없어? 허허 속이 상하는구만 150발정돈 만들어줘야지 이게 뭡니까 열심히 주워서 다닐걸 이제와서 후회한들 어떡하리 19발 오 탄약제조 오래 만들으라고요? 이전에 만들면 불발 확률이 있어? 고급 수준의 총기 제작 기술을 습득했습니다 불발될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탄약을 획득하게 되면 매우 높은 확률로 총알화약 탄피 등을 복원할 수 있습니다 그럼 내가 이때까지 얻은 탄약은 다르네? 완벽한 훌륭한 좋은 어어 종류가 다르구나 아 이미 라이플을 다 만들어버렸네 리볼버도 올려서 숙련도로 올립시다 자 리볼버 탄약을 롤롤롤롤롤롤롤롤롤롤롤 20발 작업을 해줍니다 숙련도가 어우 많이 찼네 이건 금방금방 오른다 야 훌륭한 리볼버 타냐 와 불발되면 어떻게 되려나 내 손이 터지나? 궁금하네 내구도가 있구나 100% 80% 60% 불발될 확률이 그럼 이건 40%란 얘긴가? 불발되면 그냥 총이 안나가요? 그 뿐? 그니까 두발 쏘면은 되는건가? 불발돼서 막 탄 걸려가지고 철컥 철컥 막 이러면서 이제 그런 일은 안 일어나겠지? 모르겠다 좀 불안하네 일단 여기에서 할 수 있는건 다 했습니다 다 이루었다 하아 맑은 공기 우리의 목표가 또 하나 사라져버리고 말았군요 좀 안타깝습니다 다음 목적지는 어디냐구요? 모르겠어요 이제 진짜 내가 뭘 해야되는지 모르겠어 목표를 이루어버리고 말았어 흐흐흐흐 이제 뭐하지? 할거 다 했어 진짜로 다른 맵들 다 다니신건가요? 그것도 모르겠어요 다른 맵을 다 본거 같진 않은데 아아 그래 우리가 아직 안한게 있네 우리 저번에 그 셀셀한 들판 여기에서 이렇게 쭉 가면 여기에 또다른 맵이 있거든요 여길 안가봤어요 제가 여길 갑시다 이제 좋아요 목적지가 생겼네요 만든 총알을 곰한테 테스트해보자고? 애초에 곰이 어딨어 근데 이게 총알 종류를 정할 수 있나요? 총알부터 일단 다 빼자 그러면 자 훌륭한 리볼버 탄약 좋은 라이플 탄약입니다 나머지 한발은 훌륭한으로 채워 넣어야 되겠군요 훌륭한 라이플 탄약 한발 그럼 지금 가장 위에 있는게 훌륭한 라이플 탄약이게 되겠네요 가장 마지막에 넣었으니까 아닌가? 무스에게 테스트하기? 늑대는 안돼요? 늑대도 넣어줘 늑대 걸어달라 안된 총알 토끼에게 테스트하기? 흐흐흐흫 아 늑대 아니 토끼는 솔직히 너무 아깝잖아요 죽이 싫단 마인드 스바라시들 너희들의 마음 잘 알았다 어떻게 해서든 나를 조지려는 그 마음 오 드디어 늑대 미션이 나왔군요 근데 액수가 형편없잖아? 이건 재기랄 5천원 무시하냐고? 아니 그..그거는 아닌데요 미션 취소해도 되냐고 아유 또 그렇게 섭하게 말씀하시면 제가 뭐가 됩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네 형 말아버림받은 기분이야 흐흐흐흐흐흐흐 아니야 뭐 전원아 내가 꼭 너를 쟁취해줄게 어쨌거나 테스트가 목적인거잖아요? 어 잘 나가면 잘 나가는대로 그냥 만족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불발이 안되더라도 미션비 취소 막 이러면 안돼 야들아 어 눈치 빠른 늑대 들어와봐 어이 무빙 뭐야 자 첫발은 잘 날라갔어요 자 늑대는 테스트 성공 미션 성공 일단 활로 대체해야겠습니다 씨 와이씨 야 잠깐만 잠깐만 와아 와 뭐라는거야 빠질뻔했어 이거 끼고 가자 이거 끼고 가면 안 빠지거든요 빠지거든요 빠지는데 좀 천천히 빠지거든요 늑대는 됐고 자 곰 테스트 자 곰 테스트 자 여기까지 다시 돌아왔고 기찻길을 따라서 쭈욱 직진을 하겠습니다 저 끝에 뭐가 있을지는 저도 잘 모릅니다 아주 예전에 덜렁다크를 마지막으로 플레이했었던 때 여기를 갔다가 죽었어요 길을 못 찾아서 아마 길이 있을 겁니다 그때 날씨가 갑자기 너무 안 좋아져서 동상 걸리고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했다가 죽었거든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보게 되실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주인공의 최후는 절대 아름답지 않을 겁니다 정말 처절하게 어떻게 해서든 살아남으려고 노력을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다가오는 그 죽음이 결코 아름답지 않을 거예요 근데 그 죽음이 나한테 올지 안 올지는 잘 모르겠다 모든 준비가 끝났다 가자 이제 나는 그 무엇도 두려워 두렵지만 간다 뭐 어둡기도 하고 추워서 빨리빨리 가야됩니다 기차가 전복됐어요 기차가 전복됐어요 아이 기차 되게 기네 이거 자 드디어 기차길 맨 끝쪽으로 왔습니다 망가진 철도 일단 지도부터 작성을 좀 해보죠 날씨가 밝아질 겁니다 이거 손가락에 감각이 없대요 동굴 없어? 주변에 동굴? 지금 이 상태면 조전도 안 돼요 추워서 아니 그리고 진짜 여기 뭐가 없는데요? 뭐가 있어? 다 막다른 길이잖아 어? 아 저기에 나무를 타고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있구나 여기 길이 있네 어? 나 이 길 처음 봐요 오 오! 자 여러분 기차길이 아까 무너져 있었거든요 바위로 어 이렇게 지금 그 건너편을 이렇게 돌아서 온 거예요 그렇군요 도끼 한 마리 더 있었는데 그건 리블보로 잡아보자 근데 불발될 확률이 원래 이렇게 낮아요? 어떻게 잘 잘 쏴지는데? 한번도 불발된 적이 없어 나 너무 뛰어댕겨서 지금 뭘 정도가 많이 달아있네 개낮인데 일단 잘 수 있는 곳 열심히 찾아봅시다 동굴아 동굴아 동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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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갈래길이네 어디로 가야되지? 길 따라서 안 가는게 더 낫지 않을까요? 어차피 길이 이어져있네 오! 저기 기차가 보여 여기가 기찻길의 끝인가 본데요? 야 기차 안에서 잘 수 있으면은 기차 안에서 자자 기차 안에서 잘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왜 못 들어가나? 기관차 누가 봐도 들어갈 수 없게 생겼어요? 그죠? 꺼져 이런 실브랑탱 크아 뭐야 엄청 특이하게 생겨놓고는 들어갈 수 없다니 블레임은 실망했다 아니 겁나 공들여 만든 것치고 왜 아무것도 없는거냐고 아이고 피곤해 어 저기 자동차있다 자동차에서 자면 되겠다 여기가 어디길래 자동차가 있어요? 마을인가? 마을인가? 어? 마을이야? 현장같은게 있네 살짝만 잘게요 살짝만 세네시간 네시간 자고 일어나서 저기를 좀 살펴보고 그렇게 하는 식으로 합시다 아아 흥분이 되니까 똥이 마렵군요 우리가 이쪽 길로 왔었고 저기를 가냐 여기를 가냐 였는데 저쪽에 건물이 있으니까 쓰레기 어어 여 여기로 가야지 유튜브 humano 보다가 트위치 오니까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듣겠다고? 걱정하지마 이 뒷이야기도 유튜브에 천천히 올라갈 거야 쟨 뭐야 또 이리와 오! 야! 무빙! 으아아아아악! 으아아아아아 아파아 으아 엄마 애들 왜이렇게 무빙 잘 쳐요 진통제 초반부터 아주 빡세게 소리지르고 하니까 매우 기모지야군요 여긴 어디야 항상 그랬듯이 초소가 하나 있고 안에는 손나 아무것도 없군요 정비장 정비장 뭐하는것일까요 정비장 주변에 차가 굉장히 많네 어휴 저기 눈이 엄청 많이 내리는 것 같다 왜 차에 아무것도 없어 건물안에 들어갈 수 있겠죠 어우 어두워 정비장 정비장 그냥 자동차 정비하는 곳인가 본데 천 나이스 천이 지금 좀 필요하죠 수리해야되서 수리해야되서 옆에도 문이 있나봐 어 깜짝이야 아 아 놀라라 뭐야 이거 어허어엉 아니이씨 부셔버리겠어 날 놀라게 한 대가 톡톡해 체력해주마 이야아아아 이제 다시는 날 깜짝 놀래킬 수 없겠지 배터리가 있네 블러브 박스는 부서져있고 별거 없는거 같죠? 어 뭐야 이거 건조시킨 내장이 여기서 왜 나와 정비소가 사람을 개조시키는 정비소였던건가 어 그루터기 제거제다 이런건 필요하죠 가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렇게 무겁지도 않으니까요 턱이 이렇게 위로 올라갈 수 있는건가? 오 지름길 넌 뭔데 공중에 서계시는거죠? 뭐지 어 기름 그래 기름이 없을리가 없 3.5리터? 너무 무거운데? 그래? 근데 기름이 없기는 하네 피곤하군요 하지만 잠들기 전에 이 건물부터 확실하게 다 둘러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별거 없는거 같애요 그죠? 어? 여기 올라갈 수 있나본데? 엥? 아닌가? 왜 저렇게 길이 나있는거지? 어어? 올라갈 수 있잖아 봐봐 헉? 뭐지? 한건데 이런 이상한 길 보면 진짜 기분이 되게 이상해져요 근데 아무것도 없어 아니 막 뒤에 뭐있나? 부셔볼까요? 도구로 해체하려면 조명필요 지금은 너무 어두우니까 야 그리고 여기가 정비소잖아 사람이 일하는 곳이라고 그런데 자는 곳이 없을까? 침낭을 쓰기는 싫은데? 침남대를 찾아보자 어휴 피곤해서 이동속도가 많이 느려졌네요 요즘 뭐하는데요? 아씨 냉장고 안에 아무것도 없네 휴게소! 침대! 그렇지아아아아아아아악 12시간 자고 헉! 낮에 보니까 또 느낌이 굉장히 새롭네요 그죠? 흐흐흐흐 재밌네 새로운 곳을 탐험하는거는 언제나 흥분되는 일인거 같애 저는 원래 덜렁다크를 어느정도 플레이한 상태에서 이 시리즈를 시작했기 때문에 이런 설렘이 별로 없었었는데 아.. 이런거 보니까 진짜 진짜 흥분되네요 미션 뭐요? 시간 끝날때까지 안아프기? 어 이건 조금 난이도가 있네 좋아 한번 해보겠스 다치지말라 이거지 한번이라도 물리면은 미션비 날라가는거냐 자! 그리고 이제 이걸 다 부셔볼게요 이 뒤에 뭐가 있을지도 모르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어? 아.. 이 밑에 이게 있구나 근데 솔직히 뭐 물론 종결이기는 하지만 종결장갑이지만 내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게 의미가 없다 라는걸 말하고 싶은거고 어차피 상자가 저렇게 위쪽에 쌓여있던 이유가 있기는 했네요 토끼 쓰다듬어주기 돌로 잡은 다음 풀어주기 뭐 일단 일단은 받겠습니다 어? 왜 여기 용광로가 있지? 오오오오 고열 용광로가 있어봤자잖아 망치도 없는데 주변에 찾아온 망치가 있으려나 망치 있어봤자 뭐 뭘 만들 수 있는데 내가 여기에서 뭘 만들 수 있지? 화살총총 개많은데? 필요없는데 아니 이게 새로운 장소를 찾은건 참 좋은데 새롭게 얻을게 없어요 으흫 저번에 그 총알 제작소 갔다왔었죠 어 그때까지만 해도 와 이제 총알을 만들 수 있다 약간 이런 흥분감이 없지않아 있었는데 여기는 뭐 이미 이미 내가 다 가지고 있는 것들을 얻는거니까 그래도 다른 맵들 아직 안가본 곳도 있기 때문에 그런거는 다 둘러보고 죽어야 하지 않을까 새로운 맵 보는 것만으로도 어느정도 의미는 있으니까 어 스킬부츠다 저번에 어떤 장작분이 얘기하셨던 그 스킬부츠 보세요 무게 4kg잖아요 엄청 무겁죠 제가 신고있는 이거는 1.5kg인데 전체적인 능력치위만 봤을때에는 이게 엄청 좋은데 무거워 너무 무거워 그래서 안돼 다 봤다 이제 나가자 나 간다 잘있어 막 천장 위로 올라가야되거나 그런거는 없지 다음에 보자 정비소 정비소의 엉덩이 쪽으로 나왔군요 고기는 팩팩 5kg 올려줍니다 무게한도 5kg 올려줄 배가 무너져있네 옆에 새끼리있네요 야 나 이거 이렇게 막 그냥 가도 되는경? 괜찮은거야? 여기가 어딘데? 에이 좀 불안하니까 좀 그리자 뭐가 이렇게 넓어져? 어? 홀리마더 성스러운 어머니 용광로에서 숱을 저에게 내려주시옵소서 숱이 없애려져서 숱이 없애려져서 숱! 숱! 이게? 허허허허 뭐야 여기? 숱 겁나 많이 들어있어 대박 6개나 줘 енное 하 흠 흠 흠 아까 저기 새끌로 빠질려고 했었는데 그러지 말고 이렇게 곰통해서 뒤로 가볼게요 해봅시다 초소가 있네요 지도를 너무 자주 그려도 안되는게 지도그릴 때 생각보다 시간을 굉장히 많이 먹거든요 그래서 시간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무턱대고 막 그리다가 갑자기 밤 될 수 있어요 저게 뭐로 보여요? 죽은 사슴이구나 어 나 고기 없는데 사슴 고기 좀 가져갈까? 어 저기 다리도 있네 저 다리를 따라서 가면은 마을같은것도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눈먼 사냥건 초소 뭐야! 초소야 아무것도 없.. 뭐야? 쟤네? 봤어요? 동시에 갑자기 훅 나오는거? 일단 맛좋은 고기가 여긴 올려 있군요 뭐야 나 냄새세택도 없는데 왜이렇게 인식을 잘해 빨리와 빨리 어이씨 이번에도 빗나갈뻔했어 저기 한마리 더 있거든? 빨리와 빨리 형기증나 빨리와 빨리 형기증나 아우 턱주가리에 그냥 딱 들어갔구만 어 뭐야! 아 방금까지만해도 없었는데 이거 뭐 무슨 어떻게 된 일이에요 이거 어디가 이거 먹고 가 이동속도가 갑자기 느려졌어 이제 죽기 1부 직전이라는 얘기야 이런거는 리볼버로 마무리 안맞는거 같은데? 야 총알 안맞는다 아 이거 사거리 짧아가지고 안맞네 아이씨 괜히 리볼버 쐈어 어디갔노 피자국 따라가야지 근데 정말 잡을 수 있으면 굳이 늑대고기 가져갈 필요가 없죠 오우야 칼로리가 훨씬 높으니까 어디있어? 너무 오래 끌었나보다 피자국 아! 아! 내 미션 아! 이걸 이렇게 다친다고? 아 안 다치려고 정말 노력했건만 노력은 개불 아 근데 시간을 너무 오래 끌었어 피자국 사라졌어 멀리 가진 않았을 것 같은데 노력했다 원래 이렇게 금방 없어지냐구요? 바람이 많이 불고 눈이 내리면 금방 사라져요 미션을 취소했습니다 간다아아아아 아니 이 다리가 도대체 무슨 다리야 문이 잠겨있는거야? 오 잘 열려 아 깜짝이야 아 나 득대인줄 알았어 오우야 실루엣 뭐야 와 와 진짜 득대인줄 알았네 와 씨 아하하하 나 진짜 놀랐어 갑자기 등산을 하고 있네 피곤한데 큰일났다 다시 한번 더 시간 끝날 때까지 안아프기 상태창에 빨간거 있으면 실패 오케이 여러분 아주 좋은 생각이 났는데 지금 당장 방종하면 저 미션 성공 아닙니까? 방종 때까지 안아픈거니까 지금 당장 방종하면 안아픈거네 어 근데 나 진짜 좀 위험한데 지금 많이 피곤한데 정비소에서 다시 한숨 자고 나올걸 지금 밤도 되고 컨디션도 안좋고 아니야 근데 지금 여기 동굴 있는 필이거든 저 바위 밑에가 동굴일거야 100%다 이건 헉 뭐야 여긴 되게 이상하게 생겼다 지형이 와 엄청 멋있네요 뭔가 근데 곰동굴이고 막 저기 들어갈 수 있는 동굴 같은데? 삐리? 그냥 일반 동굴 아닌거 같은데? 안되나? 그냥 들어가는 동굴이네요 오늘은 여기에서 야영합시다 정작 보시는 분들은 되게 다들 만족을 하잖아요 야 토끼있다 돌 어딨냐 돌 돌 돌 돌 돌 돌이 없는데? 그냥 돌이 있어야 토끼를 조지지 그리고 잡아서 열심히 쓰다듬어주지 저 돌이냐? 저 돌같은데? 네네 Glory 그럼 돌 판매 장전좀 하고 기다려봐 이게 조준을 해야 돼요 조준 조준을 해서 던져야 잘 맞는데 맞추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제가 돌을 보여준 적은 거의 없었는데 이번에 미션 덕분에 보여드리게 된 저기 있구만 아니 동굴 안으로 들어가 하하하하 동굴 안에 들어간 토끼로구나 하이야 이와라 우매한 토끼 지금이야 어 맞췄어 예쓰다 넘어주마 귀엽네 자가 돌로 저렇게 맞추면 죽이는게 아니라 일시적으로 기절시킬 수 있고 빠르게 짚지 못하면은 제정신이 들어와서 도망갑니다 근데 저렇게 이제 기절했을때 잡고 죽이거나 풀어줄 수 있죠 뭐 죽이면은 우리가 이때까지 잘 해왔던 일들 똑같이 하는거고 풀어주면 저렇게 그냥 가요 여기서 여기가 어딘데 싣다가 아씨 눈이 막 계속 내리네 미션 성공! 풀어줄때 한번만 쓰다듬나요 아니면 쓰다듬는 키가 있나요? 풀어줄때 그냥 한번 쓰다듬고 풀어줘요 곰은 안쓰다듬어지냐고? 곰이 절 쓰다듬어줄순 있어요 곰이 우어어 인간이 낭쓰담 하면 이상하게 제 목이 막 꺾여있고 그러죠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있는것일까 지도나 한번 그려볼까 날씨가 점점 안좋아지는 느낌인데 아우 눈 맞으면서 지도를 작성했더니 옷이 그새 많이 젖었군요 늑대 못길들이냐고요? 그거 제작진한테 얘기좀 해봐요 그거 되나 안되나 나도 늑대 길들일수 있으면 나 진짜 하고싶거든 컨텐츠 추가좀 해달라고 문의밀 한 동시에 백개정도 이거 뭐야 이거 새장소 발견 한글패치도 안되어있는 곳인데? 리키풋브릿지? 오 이거 좀 작성을 해야되겠구나 아직 미개발지역인가? 헉 야 저 밑에..는 길이 더 있.. 너무 고팠구나 그니까 약간 히든 발견한 듯한 그런 느낌이더라고 옷이 점점 젖고 있군요 촉촉하게 만들어주지 블레 님이 생각할때 토끼가죽 장갑이 좋나요? 권틀릿이 좋나요? 실용성으로만 따졌을때는 권틀릿이 더 낫죠 권틀릿은 이제 가죽만 있으면 바로 수리할 수 있고 토끼 장갑은 보온성은 되게 좋은데 되게 빨리 내구도가 닳고 토끼 가죽으로 수리를 해야되서 토끼를 또 죽이고 또 말려야되요 저 우리가 안본 곳이 한군데 있는데 그게 바로 이 물가거든요? 물가 다리 밑으로 내려가야되나? 다리 밑에 길이 더 있어? 아까 엄청 높이 있던 다리 있잖아 여기 이 물가를 따라서 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어? 아 맞다 그러고보니까 여기 길도 안갔었네 이렇게 안둘러본 곳이 되게 많구나 어 뭐야? 어? 집에 꽂혀가지고 늑대오는걸 못봤어 뭐야 저 어디가 제가 가끔씩 어그로가 풀려가지고 저렇게 끼깅대면서 도망갈때가 있더라구요 너무 당황하진 마세요 그냥 시스템상의 오류뿐입니다 사냥꾼의 산장이래요 와 저나리는 뭐야? 와 개쩐다 이 안에 밧줄이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면 여기 밧줄 스폿이 있거든요 잘 찾아봅시다 의외로 여기에 있을 수도 있지 요리 만렙 찍었냐구요? 야 너 최근에 올라온 유튜브에 덜렁다크 영상 안봤지? 빨리 보고와 생방송보다 중요한게 유튜브야 빨리 보고와 봤다고? 봤는데 왜 물어봐 요리 만렙 찍은 편이 이번에 올라왔는데 그냥 관심을 받고 싶었어 그럼 인정 드라마처럼 언제 끊어질까 조마조마하면서 봤어요 진짜 재밌는건 아껴서 보게 되기는 하지 내 영상을 그렇게 봤다고 하니까 되게 기분이 좋네 뭐야 가구들이 엄청 많네 스킵하면서 보지 말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봐 어 내용 하나도 빠질거 없이 완전 알차게 편집 잘했단 말이야 우와 2층 있어 대박 일단 1층부터 보고 사냥꾼의 산장 아니랄까봐 총알도 좀 있네요 이 널반지들 뭐지 밑에 뭐 있나? 보셔 더 있는데? 더 있는데? 뭐지? 아무것도 아닌건가? 밑에 뭔가 가려져 있을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네요 어디 보자 정보 내려놓고 섬이 소다 앗 저거발 verdade 이거 먹을거 엄청 많아 복종아 통조리 매너지 봐 고이 그냥 갖다 버려도겠는데? 흐어 헉 어메에 대파 실헅 당연히 0프로겠지요 그죠 제가 생존한지 지금 한 160일 넘었는데 그때까지 이 아이템이 버려져있었으니까 당연히 썩었겠죠 메이플시럽이 제일 빨리 썩거든요 뒷문이 있네? 자 대충 다 본거 같고 그러면은 주변을 더 둘러볼게요 뭐야 여기 화장실이야? 와 지하실이 있어 대박이야! 아 나 똥살 뻔했어 방금 지하실부터 보자 우와 엄청 커! 지하실 아 뭐야? 뭔가 진짜 특별한거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뭐 엄청 특별한게 있을리는 없겠지만 저희가 이미 다 종결이라 오 신기하네요 장작통 여러분을 넣는 통인데 아무도 없네요 까비 욕조에 천이랑 탄약이 있다 이 게임 최종 목표? 죽는거 죽는게 곧 엔딩입니다 모든 것을 다 이루면 이제 죽을 곳을 찾으러 가야겠죠 진짜 멋지게 죽을거야 나 주인공의 최후는 절대 아름답지 않을겁니다 철편 내구도 88% 기가 맥힙니다 아주 바느질 엠만사 아 나 바느질 만렙 아닌데 정말 완벽한 책을 찾았군요 수선 레벨 4죠 오케이 아주 만족스러운 파밍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지금 제작대가 있어요 여기에서 화살도 다시 만들어 가겠습니다 어? 어둠 속에선 수리할 수 없네 에헤 침대를 찾아보자 침대 1층에도 지하에도 침대가 없었기 때문에 아마 위층이 침실이 아닐까 싶어요 아아아아아아 피곤해 무거워 살려줘 미션 좀 그만너라 이 우매한 것들아 가자 안피곤하냐구요? 피곤해요 지금 기어서 가고 있는거 안보입니까 와 근데 집이 되게 넓다 진짜 허어 방이 몇개야? 와 어 약간 무서워 흉가탄방 온거 같애 오 오 오 오 헉 제 아래쪽에 리볼벌 없어요 일단 자 12시간 오케이 이제 또 다시 파밍을 나서 볼까요? 미션 최대 몇개까지 돼요? 저도 몰라요 미션 보통 한두개씩만 받아가지고 한 번에 막 여러개를 몰아서 받아본적이 없어 고웅 이 뭐 아무것도 없네 도대체 여기엔 무슨일이 있었던걸까? 왜이렇게 집이 다 개판이야? 어? 여기 수상해! 이거 상자 치우면 100% 뭐가 있을 것 같지는 않지만 일단 치워보자 쓱싹쓱싹 아무것도 없네 야 그런데 이 집은 내가 지금 기억이 안나는건지 모르겠는데 화장실이 없어요 아 여기가 화장실이구나 아 여기 로프가 있네 아 감사합니다 적당히 해라 네 적당히 하라고 네 닷줄 설치하러 갑시다 닷줄부터 미리미리 설치를 하고 야 저거 무스야 아니 여긴 진짜 없는게 없네 막 곰도 나오고 무스도 나오고 넥때도 나오고 사슴도 나오고 무스가 여기 왜있지 근데 무스 조지자 지금 죽여야 될 것 같애 무스를 어떻게 잡지 근데? 아니 지금 여기가 너무 평지라 갑자기 돈비비도 좀 애매한데 반자쏘 좀 먼데? 조금만 가까이 가볼까? 확실하게 보내버리자고 한발로 안좋을텐데 와허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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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ㄹㄹㄹㄹㄹㄹㄹ 자, 이제 잡시다. 자고 일어나서 할 일을 하자구요. 뭐야? 날씨 왜이래? 소리만 들어도 무서워. 뭐야 이 트렁크는! 내가 못 본 것들이 있어. 여기가 어디여. 헉, 종결템이 여기있네. 종결템이 여기있네. 오브스웨러. 레이블르보 단약. 아니, 근데 아까 뭔가 라이플 탄약 그 상자를 제가 본 것 같은 기분이 들거든요 어 그치 여기 있었지 역시 나의 눈설미는 어마어마하군 원래 이런 침대 프레임 같은 거 셋업으로 다 없앨 수 있지 않았나? 여기가 아까 우리가 저번에 잤었던 곳이고 그럼 여기는 뭐야 아 여기에서 내가 밧줄 보고 다른데 안 보고 그냥 뛰쳐 내려갔지 밧줄이 당해! 이러면서 기억난다 이건 진짜 좀 버려야겠는데? 아니 탁... 90일발 이거 뭐야 와 여기에서 열 발 막 미친 듯이 난사해도 80일발 남아요 난사해달라고? 어... 아무리 내가 정신이 나갔어도 그래도 난사는 좀... 잡잖아 야아 오케이 끝 할 거 다 했다 잠을 자고 이제 새 출발을 하면 되겠군요 아니 또 갈려니까 날씨 왜 이러는데? 앰얽 아 이걸 왜 먹어! 자고 출발 합시다 세시간? 네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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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이 들어와있는 상태네요 오오야 창문 색깔 와 무섭다 무슨 외계인 나올 거 같네 바깥이 어떻게 보라색이냐 나가볼까? 역시 오로라는 분위기가 이상해 지하도 가보자 궁금하다 아까 보라색이더니 이젠 또 초록색으로 바뀌었네 오오 엄청 밝네 지하가 뭐 약간 공포게임 분위기인데 이거? 신기하네요 오로라 볼 때마다 참 기이한 것 같아요 시간이 너무 많이 빔으로 대기를 하지 말고 나갑시다 아니 오로라가 떴으니까 나가도 되는 거 아냐? 자 내려가 봅시다 와 하늘 봐봐 가시성이 낮은 상태에서는 지도를 볼 수 없다고? 아니 얼마나 잘 보여야 가시성이 높은건데 이정도면은 가시성 높은거라고 해줘야지 잘 보이잖아 어 저기 내가 아까 멀리서 봤던 그 다리다 저다리는 저기 왜있을까? 저다리가 어디랑 어디를 있는거지? 와 여긴 아 깜짝이야 아 씨 토끼 보고 쪼랍네 여긴 또 어디야? 이 트레인도 한번 봅시다 이런 곳에 은근 유용한 아이템들이 많이 있거든요 저는 없네요 있네요 제발 진통제 시부렁탱 다리를 건널까 아니면 저쪽으로 쭉 가볼까 아 근데 이 맵은 내가 아직 완벽하게 둘러보질 않았어 안본 곳이 너무 많아 부러진다리? 다리가 부러졌어? 저 건너편엔 뭐가있지? 선택권이 없네요 저희 무조건 이리로 갈수밖에요 언제 낮 되냐? 트레인에서 좀 자고 올까? 트레인에서 자지 말고 차에서 자자 차가 따뜻하거든 하 와아 눈부셔 여기가 우리가 온 길인가? 그지? 그리고 여기에 또다른 길이 있고 저기도 이제 기찻길이 있는데 여기만 슬쩍 한번 볼게 뭐? 잠깐만 여기 정비소야? 돌고 돌아와서 원점을 다시 왔다고? 말도 안 돼 어떻게 이게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올 수가 있는거지? 와 이럴수가 비소본능으로 돌아왔어요 저희가 방금 우리가 있던 곳이 여기거든요 그니까 여길 건너가야되는데 건너가지 못하고 뭐 이렇게 왔다갔다하다가 여기로 다시 돌아왔네요 일단 이길 따라서 쭉 가봅시다 여기를 본적은 없으니까 아까 그 삼거리 삼거리에서 기찻길 따라서 오면 이쪽길이었어 어 한바퀴를 크게 돌았네 뭐? 잠깐만 저건 뭐야? 저거 뭐야? 저게 우리가 아까 봤던 집인가? 지도를 안그렸어? 저 본거지에서 집을 안그렸어 이 멍청이가 지도를 안그려서 안그리고 그냥 내려오는 바람에 정확한 위치를 몰라요 뭐 어차피 우리가 밧줄을 설치를 다 해놨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면 되지 뭐 아니 이게 지금 보니까 밑으로 내려갈 수가 있어요 밑에 길이 있어 없어? 길이 아니야? 여기는 길이 아닌거 같은데 저기는 길이 맞는거 같거든요 오브젝트같은것들이 좀 있는걸로 봐서 오랫다 일단 가보자 아 여기가 정비소 옆구리네 우리가 저번에 내려올려다 말았던 그 장소 오케이 이제 하나씩 수수께끼가 풀려가는구나 어? 여긴 뭐지? 어 여기 내가 못본길이 아.. 밧줄? 어? 어? 밧줄스포 씨.. 있는데요 아.. 이 다리를 건너기 위해서 여길 내려가야되나봐요 근데 밧줄을 또 어디서 구하지? 저 위쪽에 있는 밧줄을 끊고 내려올순 없는데 밧줄이 정비소에 있을거 같대 찾아보잖아 병 없으면 녹아다 해야지 뭐 일단 최소한 밧줄 하나는 우리가 가지고 있잖아 저기 위쪽에 묶여있어서 그렇지 저걸 가지고 돌아서 내려가는 수밖에 없지 저걸 가지고 돌아서 내려가는 수밖에 없지 여긴 뭐야? 어? 여긴 뭐야? 외부에 건물이 하나가 더 있었네? 리볼버있고 제발 여기에 밧줄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흠 요즘 뭐가 있을거 같지 않아요? They hate the light 그들은 불빛을 싫어해 그들이 누군데? 아이씨 엄청 기대했는데 없네 저번처럼 벽 쪽에 대놓고 걸려있는데 못보고 지나쳤다거나 막 그런건 아니겠지? 일단 주변에 있는거 다 부셔봅시다 부시다 보면은 뭐가 나오겠죠 우와 개피곤해 디져 나 디져 피곤해서 디 디 디 디 디 디 디져 빨리 자자 일단 두시간 자고 아 저 밧줄 하나만 줘 그러면 내가 진짜 이뻐해줄게 왜 여기에 밧줄이 없을까? 여기 부수면 밧줄 나왔으면 좋겠다 짜잔 밧줄 없어 밧줄을 만들순 없는건가? 붕 붕괴 시스템이 작동된 상태냐는게 무슨 뜻이죠? 그게 뭐에요? 시간 지나면서 점점 날씨 상태가 안좋아지고 사슴이나 토끼 개체수가 줄어드는게 붕괴 시스템이라고? 그런.. 설정이 있어요? 스토커부터 작동되는 시스템인데 오래살수록 난이도가 올라가게끔 덜렁다크가 만들어놓은 시스템이라고? 아 진짜 그런게 있어요? 아 그래? 그렇구나 아 그래서 어쩐지 갈수록 날씨가 좀 많이 안좋아진다는 느낌이 들긴 하더라 우연이 아니었군요 나 좀 밧줄이 이슬퍼판 장소 빨리 말해봐 어 대박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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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나 진짜 밧줄이 여기 있었어! 잠깐만 희뿜이 자는데 소리 지르면 안되는데 와 대.. 헐 와 나 진짜 여기 있을지 모르.. 와.. 나 어떻게 해야된.. 와 어떻게 해야된 일이야? 어떻게 해야된 일이야? 와 어떻게 한마디하고 딱 부수자마자 로프가 뒤에 있어? 어허허허허허허허허ㅇ 와 진짜 말도안돼 와 진짜 말도안된다 자 일단 잘 수 있을만큼 자고 오로라가 떴었네요 하지만 그딴건 나에게 중요하지 않지 날씨가 조금 애매하네 괜찮아 괜찮아 이 정도쯤이야 문제가 생겼어요 여러분 도루부리가 어딘지 까먹었어요 자 지금 여기가.. 이제.. 엄멧음음음 여기로 가야 되는데 여기가 어딨야 크흐흫 아 뭐 가다보면 나오겠지 아 너무 기뻤는거예요 어떡해 이렇게 하고 이제 여기 밑으로 내려가면 되는데 못 내려가요 무게가 무거워서 그러므로 야영을 합니다 와 불피우기 드디어 만렙 찍었어 불피우기 손끝이 번개가 튑니다 당신의 기술은 그야말로 전설입니다 당신은 불의 신입니다 불피우기 확률 기본 90% 불이 50% 더 빨리 붙음 50% 더 오래 켜짐 불쏘시기 없이 피울 수 있음 손끝에서 번개가 튄대요 얼마나 대단한 기술인거예요 와 불 붙이는 속도마다 대박이야 와 난 이제 불의 신이다 불신 자 물이 지금 6리터니까 물을 버리고 내려가겠습니다 자 그럼 밧줄탈 땐 뭐다? 에이젠이다 안증된 즙지력 자 내려갈게요 자 또 새로운 미지의 세계로 막다른 길인데? 커피통 붕대 페인트 연료 망했는데? 아니 진짜로? 야 그러면은 저 다리 건너로 못가는거야? 여기가 이렇게 까맣게 보이는거 보니까 못까나본데? 이쪽이네 부서진다리 뭐야 여기 맵이 더 그려져 있어서 여기로 갈 수 있을 줄 알았더니 못가네 하아 이런 이런 아니 기껏 엄청나게 긴 밧줄을 타고 밑으로 내려왔는데 뭐가 없어? 아 많이 실망스럽네요 진짜 여기는 맵이 이게 끝인가 봐 올라가자 아니 난 여기서 좀 자겠어 3시간만 자야지 어어어어 어어 안개 낀다 자 올라가 볼게요 발줄 타고 올라가다가 떨어져 죽을수도 있나요? 와 나 이 질문만 한 20번 들은거 같애 왜 전편들 안보고와? 얼룩다크 정주행 하고와서 궁금하면 물어보세요 이제 자 이제 어떻게 할까 날씨도 괜찮아졌으니까 목표를 정하자 이 맵이 이렇게 단순하게 생겼을리가 없는데 이 맵이 이렇게 단순할리가 없어 뭐가 있을거야 이럴거면 맵을 안만들었겠지 이 뒤쪽을 내가 안봤네 지금 보니까 저쪽으로 갑자 자 여기서 그림을 그려봅시다 어휴 넓어져 어? 어? 야 저기 밧줄이 있어 뭐야 여기 이게 뭐지? 올라가 으아아아 으으으 타올.. 와아 뭐 와가 아니네 아니 여기 내가 왔던데잖아 아휴 진짜 나 바본가 내가 여기 지도를 안그려놔가지고 헷갈렸네 지도를 좀 그려볼게요 여기를 내가 탐험만 하고 지도를 안그려서 여기에 숨겨져있는 뭔가가 있을지도 모르는데 다 지나친거 같으니까 아닌가? 내가 이미 지도를 다 둘러봤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불현듯 들었어 그렇지 않아? 아 왠지 다 둘러본거 같은데 결국엔 돌고 돌아 여기로 돌아왔네요 와아 진짜 미쳐버리겠다 자 널렁닭한 고수분들 순수받습니다 여기에서 다른 맵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길을 아무리 찾아도 모르겠네 망가진 철도지역은 지나갈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네 그렇군요 제가 못찾은게 아니었군요 오케이 돌아가겠습니다 아니 뭐가 있을것처럼 맵을 잔뜩 잘 만들어놓고 왜 왜 아무것도 없는거야? 아니면 나중에 맵을 만들 껀덕지만 만들어놓은건가? 지금도 열심히 업데이트 중이겠지 돈 많이 벌었다고 이제 또 게을러져서 개발 안하고 그러면 자 이제 돌아갑시다 여기에서는 다른 맵으로 갈 수 있는 곳이 없다고 하니까 자 대충 이 맵은 다 둘러봤고 그러면 아 이제 어디로 가야되나 아 진짜 덜렁닭해 이제 엔딩을 볼 때가 됐나 이거 어디야 어 이거 안올라가져? 올라가지네 산사태 여기 산사태가 나가지고 철도가 파묻힌거에요 그래서 지나가지 못했고 여기에서는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는데 이쪽에서는 이렇게 넘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돌아서 갔었는데 지금은 한번에 이렇게 왔네요 왔네요 자 쓸쓸한 들판으로 돌아완 와이씨 맵 왜 이렇게 넓어요 야 근데 진짜 나 어디가야되냐 자 일단 맵을 옮겨왔으니까 자동 저장이 됐고 저는 끌게요 이게 왜 끌려고 하냐면 맵을 볼게요 자 우리가 안간 곳을 봅시다 잿빛협곡 같죠 울프산 같고 행복한 계곡 같고 신비로운 호수 같고 쌀쌀한 들판 같고 망가진 철도 같고 블릭인렉 같고 해안고속도로 같고 황량한 해안을 갔어요 우리가? 아 여기가 고래공장 있는 곳이야? 아아아아 갔네요 그러면 갓고 마운틴타운은 갔는데 고요한강협곡을 갔는지가 기억이 안나요 우리 여기 갔나요? 여기 안간거 같지 좋아 목표를 정했습니다 저희는 이제 고요한강협곡을 가볼게요 마운틴타운에서 고요한강협곡 쟤가 지금 쓸쓸한 들판이니까 마침 딱이네요 가자! 뭐지? 여기가 어디야? 저장이 안됐었네 아 저장된걸 확인을 하고 꺼서 써야됐는데 아이고 바람소리 무슨일이야 아이고 채워온다는거 무슨일이야 야 왜 아까보다 더 추워지는데 어? 아니 사기꾼 게임이 사기차요 여러분 하아 추워 아 왜 날씨가 그때그때 바뀌는데요 게임이 말이야 한결같아야지 어떻게 로드를 할때마다 매번 바뀌어 벌렁당크에 점프가 생긴다면 어떨거 같냐고요? 점프 절대 안생깁니다 이거 점프 생기면 게임 망해요 일부러 점프를 안 만들어놨을거 아냐 이게 점프 생기면 온갖 지형을 막 다 뛰어넘다가 이제 맥 밖으로 나가서 뒤지고 그러겠지 이제 바람이 더이상 춥지 않아요 기온이 영하 15도 밖에 안됩니다 온갖 보너스 플러스 20%인데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군요 사실 근데 바람소리 싫어해요 안들려 어? 시잇 나도 잠깐만 으아아아악 아야 아이씨 마누라가 말걸다가 아앗 개XXX 아 처음으로 물 빠지는거 보여졌네 하하하하하하 와 다 젖었어 어우 추워 아 뒤에서 히프미가 말걸어가지고 물에 빠졌어 근데 지금 옷이 워낙 따뜻해서 그냥 가도 될 듯 아 이걸 내가 보여줄건 다 보여준다 그지? 이거 히프미한테 오히려 감사해야되나? 히프미한테 데리고싶은데 어 하나도 안고마워 또 날씨가 안좋아지고 있는거 같은데? 아 마운틴타운 보니까 그거 생각나네 요즘에 올라온 영상들 중에 내가 뭐 비행기가 추락해가지고 어쩌고저쩌고 그 얘기 있었잖아 근데 거기에서 이제 주인공은 그 비행기에서 떨어진게 아니라 마운틴타운에 있는 그 경비액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떨어져서 생존을 한거다 이런 댓글이 굉장히 많이 달렸거든요 근데 스토리상의 주인공과 생존 모드의 주인공은 저는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스토리 모드가 나오기 전 설정이 이미 비행기에서 떨어져서 생존을 하고 있는 생존 모드의 주인공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존재했던 비행기는 저거밖에 없었거든 울프산 그 당시에는 밀튼마을이란거 자체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한겁니다 뭐 여기 있는 이 생존 모드의 주인공이 스토리 모드의 주인공과 같다고 하면 당연히 밀튼마을에 있는 경비행기에서 떨어진게 맞지만 생존 모드가 훨씬 이전에 나왔었고 그때도 이미 컨셉이 비행기에서 떨어졌다 였기 때문에 밀튼마을 자체가 존재를 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나는 별개 인물로 보고 있고 나는 제 마음속에 설정은 그렇게 돼있습니다 공식적인 설정은 아니고 그래서 이런거에 대해서는 해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따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근데 원래 또 이런 설정에 대해서 되게 정말 실제에 존재하는 세계인 것 마냥 진짜 진지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난 근데 그거 되게 좋다고 생각해 어 게임의 세계관이 뚜렷하고 5점이 없을수록 완성도가 높은 게임이고 이제 그런거에 되게 깊게 빠져들 수 있으니까 그치 근데 그러면 안되지 너무 과몰입해서 내가 알고있는거는 다 맞고 니가 말하는건 틀렸다 내가 확실히 다 알아봤다 이러면은 안돼 근데 내가 이 전 시리즈에 이미 너무나 많이 주인공이 울프산에 있는 비행기에서 떨어진거다 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댓글이 좀 많이 난장파이 될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한 해명은 지금 거의 완결 다와가지고 하고 있는데 큰일인걸 그때까지는 딱히 반발하지 않고 조용히 지켜보고 있겠습니다 아이고 죽겄네 아이젠 없었으면 이거 못올라갔다 자 어떻게 또 위로 올라왔네요 일단 그 새로운 맵이 북쪽에 있었잖아 이 길달아서 쭈욱 올라가면 뭐 나올거 같애 자 아 엄마 저 왔어요 아 오늘 진짜 휴시방에서 진짜 바람의 나라 겁나 뛰었네 아 피곤해 아니 이 소리는 안기가 들어오잖아 이제 집에서도 바람의 나라 할 수 있겠다 굿 오로라 덕분에 길이 굉장히 밝아요 방금 늑대 소리 들린 것 같은데 잘못 들었지? 아이씨 잡을 수 있을까? 한방에? 과연 오! 잡네 야 강해져도 한방이다 니 머리통 어디갔어요? 오 이거 봐봐요 영롱한 기운이 그대의 몸을 감싸네 어찌구리 어? 뭐야 여기 왜 가방이 있어? 폴라로이드? 아아 밀턴마을로 다시 갈 이유가 생겼군요 알겠습니다 우와 이거 명소 사진이 그게 상당한 고지대인데 자 일단은 폴라로이드를 먹어버렸으니까 폴라로이드를 먼저 우선적으로 처리하고 이 위쪽 맵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폴라로이드만 하자 시간도 많이 늦었는데 정말 의도치않게 폴라로이드 사진을 찾아버렸네 두시간 자고 깬다고? 아 그건 불면증이 맞네 어 여기다 여러분 찾았어요 폴라로이드 위치 우와아 와아 와아 씨 엄청 넓네 장난 아니다 그렇게 또 오늘 하루가 지나가 버리는군요 자 오늘 하루는 밤이 깊을 때까지 침대 앞에서 조용히 팔을 갈다가 잠들고 끝내겠습니다 레이텔 자 끝내자 자 덜렁덜카 거의 막바지에 왔어요 오늘 플레이하는게 마지막이 될수도 있습니다 일단 맵을 찾아야되요 새로운 맵을 찾아야되는데 자아 저번에 폴라로이드로 맵을 엄청나게 넓혔죠 완전 크게 확대해서 이렇게 쫙 보면은 이쪽에 길이 더 있을 것 같지는 않고 위쪽을 계속 이렇게 한번 보면서 가도록 할 이건가? 여기 동굴이 있네? 내가 여기 동굴을 간적이 있던가? 저기로 가볼게요 제가 저 동굴을 들어간적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니 근데 이 주변에 있다면은 내가 안갔을 확률이 더 높은데? 보자 보자 어? 저건가? 아아 여기 진입할 수 있는 동굴이 아니라 그냥 은신처네 여기가 동굴인데요 안 보여요 흠 흠 흠 흠 흠 맞네 그냥 은신처네 좀 밝게 살기 위해서 여기서 좀 자고 가겠습니다 살 수 있을만큼 자고 흠 아니 아직도 오로라가 떠있어? 이번 오로라는 좀 길게 있네요 자아 이 주변은 제가 지도를 안그렸기 때문에 지도를 그리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 틈이 너무 수상하지 않아요? 저 뭐지? 바위 틈이 있는데 안녕하세요 아 깜짝이야 아이씨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아아 여기가 그 다리 미친가보다 의외로 다 왔던 곳이에요 좀 난감하네요 스프러스 뽀뽀다리 뽀뽀다리? 여기서 뽀뽀하면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아름다운 장소 커플들이 다들 차들 타고 왔구만 여기로 다리를 그리지 않은 곳이고 그려봅시다 아이씨 오! 따앗 어어 놀라라 아이씨 아이고 아이고 세상에 아이고 깜짝이야 씬 뒤졌다 엉덩이 샷 아 뭐야 쏠라고 했는데 아이씨 쏠라고 했는데 눈에 따져버렸네 야야야야야 잠깐만 잠깐만 뭐야? 나 왜 안잡혔어? 쟤 화살에 맞고 도망갔나? 어 난 나한테 들이댈 줄 알았는데 땡 야 이게 무빙이 되네 어? 이게 무빙이 된다고 우와 나 고인물 다됐다 이제 무빙으로 잡네 아 얘가 커브를 돌 때는 좀 느리게 하나봐요 오늘 신기한거 많이 겪네 마지막 화라서 그런가 길이나 동굴같은게 나왔으면 좋겠는데 내가 이 맵을 몰라 어 야 동굴이 있어 들어갈 수 있는 동굴인가? 제발 들어갈 수 있는 동굴이여라 신맵으로 빠지.. 어어 동굴 빠지는 곳이네요 찾았습니다 다음 새지역으로 갈 갑시다 부비치는 강으로! 뭔가 이제 이쯤 되니까 그냥 새로운 지역을 가도 큰 위기감이나 두근두근 설레는 그런 생각은 잘 안드네요 솔직히 덜렁다크하면서 거의 다 볼거 다 봤고 겪을거 다 겪다보니까 이제 어떤 새로운 모험이 우리를 기다릴까 어떤 장비를 얻을 수 있을까 이런거는 전혀 없잖아요 확실히 이제 접을 때가 온거 같아요 이정도 즐겼으면은 이제 끝내야지 아쉬워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지만 하지만 여기에서 내가 뭘 더 한다고 해서 재미있게 보지는 못할거 같애 자 왔습니다 고요한 강 협곡 굽이치는 강이 아닌데? 굽이치는 강은 무슨 맵이야 그러면? 아 굽이치는 강은 내가 갔는데 맵을 안그려서 지도가 없나보다 그러면은 여기가 고요한 강 협곡이고 여기 좀 그립시다 그러면서 이 맵을 좀 탐방하고 이 맵에 또 특이한건 없는지 살펴보고 여기 여기도 잿빛협곡처럼 신맵이다 보니까 가위가 갈색이네 신맵들은 거의 다 가위 색깔이 이런가 봅니다 고컬로 만들어서 그런가요? 확실히 물길이 많이 보이네요 굽이치는 강이라는 맵 이름에 걸맞게 고요한 강인데 왜 굽이치는 강이라고 섞었냐 와 여기 맵 되게 이쁜데요? 우후 우후 근데 이거 맵이 좀 많이 들쑥날쑥해서 위험할 것 같다 이 맵 탐방하다가 엔딩을 자 이제 마칩시다 이러고 죽는게 아니라 여기서 그냥 뒤질 것 같은데? 잘 몰라가지고 조금만 긴장하면서 가야될 것 같아요 엔딩은 내가 정하고 싶다 갑자기 불현듯한 사고로 죽고싶지는 않아 지금 테두리 따라서 쭉 가고 있는데 정말 뭐가 없네요 뭔가 큰 특징이 없어 물길이 쭉 나있다 빼고는 나있다 나있다 뭐라는거야? 헥? 오 뭐야 벌써 밤이 되려고 하네? 어어? 어어? 지도를 잠깐 그리는 사이에 날씨가 매우 요상해졌어요? 이거 진짜 죽는건가? 이런 곳에서? 건물도 하나 없고 진짜 대자연이야 여기는 이봐 그럼 뭐 방법은 하나지 동굴을 찾아야겠죠? 어 뭐야? 어 뭐야? 어 뭐야? 어 큰일났네? 어이 길이 끊겼는데? 아니 그럼 이 다리는 왜 있는거야? 아 뭐야? 낚시야? 아니 길이 더 없어? 아악! 어떡해 어 뭐야 나 이거 안올라가도 어 이거 큰일났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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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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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여기서 이따구로 죽는다고? 끼어서? 내가 이렇게 죽을려고 지금까지 열심히 산줄 알아? 이렇게 죽을 수 없어 나 올라갈거야 올라왔다 하아 깜짝 놀랐잖아요 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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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한 적이 있어요 여기 잘 수 있을까? 오오오오오오 ocup 오우 예스 베베 여기 잘 수 있어요 다행이다 일단 오늘 밤은 여기에서 보냅시다 얼어 죽을 일도 없을 것 같고 정말 죽을 한 법은 없구만 자자 일단 앗 고기부터 구울까? 고기 버거 와하아 칼로리 나가라이이야 덜롱네크는 할 때마다 녹화합니다 이거는 녹화 해야죠 뭐야 저게? 쟤 뭐야 누가 불 피우고 있어 지금? 뭐지 저 연기? 잠깐만 야 진짜 저거 엔딩 볼 수 있는건가? 생존자가 있어? 이 세계관에? 생존 모드에 생존자가 있다고? 자 자고 생각해 와 아늑해 들어왔어요 여기서 이제 잘 수 있어요 체감온도 31도 그냥 건물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뭐야 갑자기 렉걸려 어? 어 뭐야 진짜 오류가 걸렸어 땡겼다 네? 아이씨 이때까지 우리가 한거 다 날라간거 아냐? 아 그럴거 같은데 아이씨 발 삐고 나서잖아 아악! 아 왜 하필 저장이 돼도 여기서 저장이 아이씨 어 사람 협상하게 하는구만 약간 늑대있지 않았어? 왜 지금은 없어? 주변에서 나를 노리고 있을지도 몰라 가까이 오지마 오면 쏠거야 알겠어? 이렇게 보이기만 하면 빵! 이렇게 쏠거라고 알겠어? 가까이 오지마 죽여버리겠어 빠악! 빠악! 어? 이렇게 하니까 그거 생각난다 보이냐? 어 보인다 좋아 목표가 생겼군요 저기를 가볼겁니다 근데 제가 봤을때는 저 연기가 생존자 연기는 아닌거 같고 집이 있지 않을까 모르겠다 일단 빨리 자자 아무 생각하지 말고 자 아 이번에도 튕기면 이거 큰일나는데 괜찮겠지? 어 다행히 멀쩡하네요 멀쩡한데 아깐 날씨가 안 멀쩡하네요 재기랄 아하아 뭐잘래 날씨 좋아질때까지 이게 맵이 또 생소하다보니까 함부로 돌아다니면 안될거 같애 날씨 좋아질때까지 기다립시다 우와 뭐야? 하늘 색좀 봐봐요 지금이다 빨리 움직이자 근데 날씨가 좋아지길 계속 기다리기만 하다가 벌써 또 하루가 지났거든요 머물 수 있는 장소를 찾아야되는데 흠흠 한 데가 있을랑가 모르겠다 저 벙커도 겨우 찾은거 아니야 근데 생각보다 연기가 굉장히 가까운 곳에서 일어나는데요? 저기로 한 번에 갈 수 있을지도 아 뭐야 또 길이 끊겼어 아이 뭐만하면 계속 길이 끊기네 여기로 내려갈 수 있을거 같은데 고요한가 고요한가 거룩한가 니 목숨 끝날까 나 아랑 너어 이제 여기 어 게 올라가 누 그 파줄에 있네요 게이브 올라가자 스테미나 안 괜찮아 스테미나 안 괜찮아 내려가 으윽 너무 뛰었구만 한 시간만 자라 병을 정하자 이제 올라갑시잖아 코드 어떻게 찾았냐고? 나중에 유튜브 편집되면 꼭 보렴 많이 봐야된다 한 번 봐도 그걸로 끝내지 말고 또 보고 또 보고 해야돼잉 일단 반대편으로 올라오기는 했는데 아직 막 엄청 피곤하고 춥고 그러진 않으니까요 아까 연기나는데를 다시 한 번 찾아봅시다 엇? 와 난 새로운 게 더 이상 없을줄 알았는데 어디.. 우아 뭐해요 여기 affected? 흐어어어어 너무 예뻐 으아아아 вот 여기서도 자야겠다 와 나 아직 죽으면 안되나봐 아... 이거 이거 죽으면 안 돼 이렇게 볼 게 많은데 어딜 감히 죽는다는소리를 없습니다 아침이 되기까지 약간 여유가 있으니까 동굴을 한 번 싹 보고 갈게요 오오 큰일났다 나 길 잃었어 지금 지금 진짜 큰일났어요 지금 제가 어딘지 모르겠거든요 아 길이 생각보다 너무 길어요 너무 길고 깊고 사람은 죽어있고 여기서 고기 좀 구워갈까요? 이게 얼음동굴이라서 그런가 계속 꾸득꾸득 소리가 들린다 어 야 얼음동굴 무너지는거 아니지 여기서 갑자기 죽는거 아니죠? 그냥 얼음동굴에서 안에서 불 피웠다고 이거 무너지고 뒤지는거 아니죠? 어 이거 개불안한데? 아냐 근데 내가 봤을때 무너질거 같진 않아 난 덜렁다크를 잘 알지 뭐야 여기 밧줄이 있어 에? 뭐샘? 물음표? 올라갑시다 안정된 즙지력 올라가 봅시다 우와 야 밧줄 타는거 보여? 밧줄을 굉장히 특이하게 타네? 신기하다 원래 이제 벽을 짚고 올라가는데 이건 진짜 그냥 밧줄을 잡고 올라갔네요 아니 길이 너무 너무 꼬여있는데? 어? 아 나갈 수 있는 길을 발견했습니다 아 근데 나는 하 아까 들어갔던대로 그대로 나오고 싶은데 여기가 어디야? 여기가 어딘지를 전혀 모르니 여기가 어디야 오 호프가 있네? 지도를 그려보자 어? 여기가 그 아까 연기가 나오던 그 주변인데요? 이게 그니까 어떤 구조로 들어갔냐면은 여기로 들어가서 이렇게 해서 나온 거예요 여기 연기가 나오는 그 지점을 가기 위해서는 저 얼음동굴을 거쳐서 여기로 나오는 게 맞나봅니다 정상 루트로 온 거 같은데? 확실한 거는 아니고 주변을 좀 둘러봐야 되겠죠? 오! 뭐야! 오오오 오와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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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앗 Pero 막 오 아 그 managed 코앞이네? 자 가보자 확실히 얼음동굴을 통해서 저기로 가는게 맞았죠? 저기 뭐가 있을까? 저기 진짜 아무것도 아닌거면은 그냥 저 자리에서 죽을래 나 좀 빡쳐가지고 삶의 의욕을 좀 많이 잃을 것 같거든요 그러지 말라고? 그러기 위해선 저 연기가 뭔가 의미가 있는거면 돼 저 연기가 뭔가 특별한 것이기를 빌어주세요 유튜브가 뽑아야 됩니다 이거 봤는데 막 바닥에 엉덩이가 박혀있고 막 방구를 뿡뿡뿡 끼는 거였다 이 정도만 돼도 충분히 저는 만족할 수 있습니다 초아침이라서 기온이 뚝뚝 떨어지는군요 자 우리는 다시 찬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 이 길은 내가 아까 발견을 못했는데 연기나는 길쪽으로 가는 길인 것 같은데요? 이걸 부셔보죠? 이걸 부셔보죠? 꼬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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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옹이? 엉덩이가 있어? 여기 사람도 죽어있네? 딱 필요한 것들만 주네요? 마침 바느질 키트가 다 부서져가지고 옵쓰게 된데 확실히 올 수는 있었던 곳이었군요 제가 길을 못 찾아서.. 뭐야 이건 무슨 가죽가방을 주네? 야.. 이 희귀한 거를 완제품으로 준다고? 근데 어쩌냐 나 이미 갖고 있는데 숫돌 자켓 비상용 스테레오도 이불 벗 하냐 소고기 입고 어 잠깐만 나 이거 옷 찢어서 가져가면 되겠다 복숭아 통조림 2개 어 여기 방공호 있네 방공호라기보단 뭐라그래? 대피소 와아 하늘 엄청 이쁘다 와아 와아.. 아저씨 여기서 도대체 뭘 하려고 했던 거예요 왜 봉화는 계속 불이 붙어있는 거냐고 진짜 신비하네 이게 스토리 모드로 플레이를 하면은 뭐가 좀 있나? 무스고기 오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 무스고기 다 썩었네? 하지만 나에겐 그딴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지 맛있게 먹어 줌마 복숭아 통조림 맑아라랄 랄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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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 이 되게 추어하네 일단 들어가자 에이 따뜻하구만 일단 여기서 좀 자자 자고 새로운 여정을 체온도 쫙 올리고 이 신비한 봉화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선 막 특정한 조건을 달성해야 된다거나 그런거가 있지 않을까요? 막 오로라 뜨는 밤 딱 정각에 이 봉화를 보고 있으면 뭐 UFO가 와가지고 나를 탈출을 시켜준다거나 그런거 없나? 아 뭔가 아쉽다 역시나 제 예상대로 뭔가 별거는 없었네요 이미 제가 다 가지고 있던 물건이기도 했고 무슨 가죽가방이 없는 상태였다가 우와 이것 좀 봐 이게 뭐야 이러면서 가져갔을텐데 제가 이미 다 만들어 놓은 것이기도 하고요 저번에도 내가 계속 이랬다 저랬다 하고 있는데요 진짜 죽고 깔끔하게 어떻게 끝낼까 아니면은 그냥 다음에 업데이트를 기약하면서 애매하게 마무리를 할까 고민중이거든요 투표하자고? 음 뭐 그래 일단 투표 열어놓을게 1번이 안죽는다 2번이 죽는다입니다 투표 결과 확인은 끝날때쯤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워낙 제 덜렁다크를 사랑해주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오나마나 다음을 기약하자는 투표가 압도적으로 많을 것 같긴 한데 근데 또 영상이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그냥 딱 죽고 깔끔하게 끝나는게 난 다음에 또 덜렁다크를 왠지 안 건드릴 것 같거든 업데이트 같때도 엔딩을 본 다음에 챌린지 모드? 아냐 난 덜렁다크를 여기서 마무리하고 업데이트가 더 있기 전까지는 그냥 깔끔하게 손 떼려구요 덜렁다크가 인기가 많네 하면서 또 이거찍고 저거찍고 하면은 뭔가 질척되는 것 같애 하면서 또 챌린지 모드는 못참지 아 또 그렇게 말하니까 또 해보고 싶네 챌린지 모드가 뭐냐면 극한으로 제한되어 있는 상황에 주인공을 딱 던져주고 미션을 달성하듯이 이렇게 하는게 챌린지 모드입니다 예를 들자면 뭐 3일내로 조명탄을 찾아서 특정지역에서 쏴라 뭐 이런거 곰을 이틀내로 잡아라 뭐 이런거 아 근데 나는 이번편에서 좀 굉장히 놀랐던게 여기는 사람의 흔적이 거의 없잖아요 건물도 하나 없고 그래서 아니 뭐 사람이 살지도 않는 이런 자연속에서 뭘 볼 수 있겠어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야 얼음동굴은 진짜 예상치 못했다 기통수를 하는데 세게 빠악 하고 맞는 느낌이었어 이게 또 내가 이 지역을 처음 온 곳이다 보니까 임팩트가 뭐야 이런곳에 동굴이 또 있네 에? 에? 뭐야 에웬? 에웬? 에웬 무슨일이야 무슨일 있었던거에요 들짐승 보내하기 성강탄 성강탄 호우수 동굴 우와 이거 해체하다 죽었어? 피를 이미 많이 흘리고 있었나봐요 주인공이.. 늑대랑 격하게 싸우다가 아닌데? 가족도 있는데? 나름 살기 위해서 굉장히 부단한 노력을 했나 봅니다 얼어 죽었을지 어 뭐야 이거 분해하니까 피 튀었어 오오 오오 끔찍해 내가 봤을 때는 저 예리한 폭포 옆에 있는 동굴 방금 제가 들어간 곳 있잖아요 저기가 다른 맵으로 빠지는 곳으로 활용하려고 만든 동굴인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나중에 맵 업데이트되면 분명 저기를 통해서 맵이 이어질거야 야 나 왔다 나의 무덤 내가 끝낼 장소를 찾았어요 드디어 와 이보다 완벽한 장소는 없을거야 아 어떻게 할까 투표를 볼까요? 114명이 투표해주셨네요 마감 아.. 안죽고네 죽지 않고 엔딩이니까 어 뭐 일단 여러분들이 대다수가 그렇게 원하시니 아 근데 이게 진짜 안죽고는 어떻게 엔딩을 해야될지 모르겠네 어떡하냐 그냥 여기에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까요? 이러고 그냥 꺼? 어떻게 해 빨리 아이디어를 내봐 뭔가 멋지게 덜렁다크만의 그 화려한 엔딩 다음 업데이트해서 뵙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길거리 한복판에 서가지고 계속하다가 자연스럽게 죽는거 어떻냐구요? 나 그렇게 따지면 안죽어 하핳 여기서 절대 죽을 수가 없어 내가 곰한테 지금 연속 두번 잡혀도 안죽어요 장비가 좋아서 첫 시작거점으로 가서 업데이트를 기약하고 종료하자고? 나쁘지 않은 생각인데? 오오 돌아가는것도 상당한 여정이 될거야 이 맵도 지금 내가 처음이다 보니까 이 맵을 완벽하게 파악하지 않는 이상 돌아가는건 불가능하겠지 신비로운 호수 그래 신비로운 호수로 가자 거기서 나중에 업데이트되고 시즌2가 시작이 되면은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을 하는거죠 와 여긴 또 어디야? 되게 특이한 지형이 많아 여기는 다 수상하게 생겼어 태초마을에 돌아가서 기록을 쭉 한번 살펴보자고? 오키오키 사색의 전망 허어 밧줄을 발견했어요 아니 저 밧줄 엄청 길어보이는데? 어 뭐야 여기 동굴이 있네요? 정신이 없구만? 볼것들 천지라 날씨가 너무 안좋으니까 여기서 좀 자고가자 두시간정도만 자면 되겠지? 아니 어떻게 날씨가 하나도 안좋아졌냐 아니 뭔 미친 날씨가 좋아지길 기다리고 있는데 날씨가 또 이 지경이 됐어? 와 이건 진짜 코앞도 안보이는 수준이잖아 어메어메어메어메 들어가 들어가 아 이대로 밧줄타고 내려가서 죽었어야 됐는데 아 기가막힌 엔딩각이었는데 이걸 또 동굴이 나를 시 못죽게 잡아버리네 내가 이거 동굴을 못봤으면 밧줄타고 내려갔다가 이제 뒤지게 헤매고 바로 사막이었는데 말이죠 어 좀 괜찮아진듯? 그러면 태초마을로 가기까지도 시간이 한참 걸릴테니까 앞으로도 좀 발롱다크 잘 부탁드립니다 몇번 더 찍을거같아요 아 잠을 자야겠죠? 아마 중간에 깰테지만 한밤중에 깼네 물을 좀 또 버려야되나 밧줄을 타야되는데 너무 무겁다야 필요없어 이거 버려 구루터기 제거제랑 황도 이제 필요없습니다 전 이제 총알을 더이상 만들지 않을거에요 뭐 나중에 다음 시즌 돼가지고 땅을 치면서 후회하게 될지도 모르지만 적어도 지금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뭐야? 오로라 떴어? 어쩐지 좀 밝더라니 확실히 이렇게 볼게 많은데 잘하면서 끝내기에는 너무 아쉽기는 했다 그지?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하죠 엔딩각 딱 잡아주네 재밌었습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제가 목숨을 붙잡을 수 있었네요 밧줄이 연속 두개가 있어요 이거 타고 저거 타고 밧줄이 참 많네 딱소리 뭐지 이거? 탈렐루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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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장 안됐으니까 걱정하지마 다음에 봅시당 자 오늘은 제가 뭘 하려고 킨거는 아니고 아주 아름다운 오로라를 보면서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저희가 지금 거의 반년 6개월이라는 시간동안 덜롱다크를 플레이를 했었고 이제 좀 휴식기에 들어서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저번에 X를 하는걸로 엔딩을 볼까 고민을 했었는데 여러분들이 덜롱다크를 사랑해주시는 마음이 너무 강해서 그냥 보류를 하자 업데이트될 때까지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원래 저희가 가장 처음에 시작을 했던 신비로운 호수로 돌아가서 엔딩을 합시다 라고 결론이 났었었는데 좀 정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반년동안 준씨가 편집을 맡아와주셨는데 너무 오랜시간을 덜롱다크만 편집을 하셨습니다. 원래는 이제 한 20편 정도에서 1부를 마무리 짓고 2부로 새로 시작하는게 낫지 않겠냐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솔직히 우리가 너무 열심히 달려왔잖아 덜롱다크를 그래서 끊을 수 있는 구간이 별로 없더라고 그래서 그냥 빠르게 여기까지 1부를 마무리하고 이제 업데이트될 때까지 봉인 해놓는 걸로 방향이 좀 잡혔어요 그래서 여기서 더 오래 플레이 타임을 늘려봤자 여러분들도 크게 볼 만한게 없는 것도 사실이고 빨리 마무리를 짓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이 장소에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딱 아름답게 오로라가 저를 반겨주고 있네요 반겨주는게 아니라 배웅을 해주고 있네요 그래도 여기에서 마무리를 하면 우리의 목표는 되게 뚜렷하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 맵을 아직 다 둘러본 것도 아니고 여기 지금 저희가 해야 할 일이 있잖아요 지금 딱 바로 눈앞에 밧줄이 있어서 나중에 복귀를 하더라도 우리가 뭘 해야될지는 구체적으로 기억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바위를 내려가서 2부를 시작하겠죠 뭐 그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덜롱다크 사랑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완벽하게 엔딩 요정으로 마무리를 내리진 못했지만 이렇게라도 마무리를 빠르게 하고 준씨에게 평화남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덜롱다크 사랑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른 영상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어 어 어 무서워 마치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 덜롱다크 드디어 마무리 엔딩입니다 안녕~~~~~~~ 셀브 데이터 그대로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다음에 봐요 다들 안녕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